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번 했던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읽으면서 오늘 할 부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는 범할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다고 했어요. 심성이 본래 공하여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모든 법은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으며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부처는 계를 지킬 것도 없고 닦을 선도 없으며 지을 악도 없고 정진할 것도 없고 게으름도 없다. 부처는 조작함이 없는 사람이니 만약 집착하여 머무는 마음이 있다면 부처는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말라. 만약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본심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처가 왜 계를 지킬 것도 없고 닦을 선도 없고 제을 악도 없고 정진도 없고 게으름도 없느냐. 부처는 어떤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이 깨닫고 나서 부처가 되느냐. 내가 중생이었는데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내가 부처가 됐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부처가 된다라고 하려면 부처가 될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처가 될 내가 사라지는 것이지 나라는 개체 이것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이것을 깨닫고 보면 부처라고 하려면 부처하는 게 하나도 없고 이 어떤 몸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 이런 존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닌 것이죠. 진짜 부처는. 그래서 진짜 참부처는 법신불이라고 하죠. 허공법신 말해서 법신불. 법신불은 말 그대로 허공성 오죽없게 전체가 통으로 통으로 하나인 그게 부처예요. 형상 있는 게 부처가 아니다. 몸을 지닌 육신이 부처가 아니다. 그래서 법신이 진짜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단지 화신일 뿐이죠. 화신. 화신. 화연한 부처님. 진짜 부처님은. 진짜 부처는 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신은. 법신이라는 이 진짜 부처는 참부처는 몸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부처가 개를 지킬 게 있겠어요. 지킬 내가 없고 지킬 것이 없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닦을 게 있고 지을 게 있고 갈고 닦을 게 뭐가 있어요. 갈고 닦을 게 있으려면 여기 닦지 못한 내가 있고 갈고 닦아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야 될 어떤 부처가 있고 성과, 목표가 있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저것을 이룬다잖아요. 그러면 닦지 않은 내가 있고 닦은 이후에 부처가 둘로 나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둘로 나눈 것은 법이 아니죠. 이건 진리가 아니고 부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닦을 게 없어요. 지을 악도 없고 선을 지을 것도 없고 악을 짓지 않을 일도 없어요. 선악이라는 건 둘로 나누는 분별이잖아요. 선악은 중생에게만 있어요. 부처에게는 선악이 없습니다. 선도 부처고 악도 부처예요. 모든 것이 일치의심조라고 법에서 드러난 건데 이 부처 하나에서 마음 하나, 법신 하나에서 삼라만상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나쁜 생각도 하고 때로는 좋은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생각이 왔다 가죠. 또 나쁜 생각이 왔다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생각 할 땐 내가 착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쁜 생각이 왔을 땐 내가 성격이 나쁘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충격받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자기는 손이 왔다 가고 악이 왔다 가고 하는 걸 여기서 늘 이렇게 목격하고 있는 변함없는 움직임 없는 이것이지 왔다 가는 선이나 왔다 가는 악이 인연따라 그것도 왔다 가는 선이나 악이 어떻게 나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본래 이게 부처 자리에서는 우리 진리에서는 선이 없습니다. 악도 없습니다. 선악이라는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둘로 나뉘었을 때만 선악이 있는데 선은 악이 있음으로 선이 있고 선이 있음으로 악이 있거든요. 서로 상대적으로만 있어요. 상대적으로 분별했을 때만. 그러니 선이 없으면 악도 없고 악도 없으면 선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둘이 아니에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는 그러니까 악이 있어야만 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선만 좋아하잖아요. 악은 싫어하잖아요. 악은 버리고 싶잖아요.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은 응징하고 어떻게든 쓸어버리고 싶잖아요. 착한 사람들끼리만 사는 세계는 얼마나 좋을까 이러잖아요.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된다는 게 악한 사람을 쓸어버려야 된다는 생각 그것 자체가 연기적인 실상을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스님은 그랬다고 하죠. 내 목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불자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게 내 목적이 아니다. 기독교도 있고 천지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재란교도 있고 그게 좋은 일이다. 불교만 있는다고 그게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거든요. 한때 유럽 쪽에서 히틀러미어 다양한 나라들에서 인종 청소 이렇게 해서 유대인을 학살하거나 구라티아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하열한 유전자는 다 없애버리고 우등한 유전자만 남게 해야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악은 없애버리고 선만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위험한 발상 아니던가요? 인류 역사를 보면. 종교 전쟁이 내 종교는 절대선이니까 살아남아야 되고 내 종교가 아닌 사람은 절대악이니까 죽여도 된다. 많이 죽일수록 나는 더 그분의 뜻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해석을 잘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름에서도 벌써 하나님 하나의 님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자식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자식이지 어떻게 특별한 내가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고 살려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보내는 그런 편협한 하나님일 수가 없을 건데 사람이 그것을 오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중생들이 분별심으로 원하는 것은 좋은 것은 다 내게로 와라 나쁜 것은 다 없어져라 나쁜 것은 다 없애고 좋은 것은 다 드러나게 한다 이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게 제일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거 하려고 했다가 다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했다가 전쟁도 일으키고 무슨 인정 청소를 한다고 알고 그 사람들은 명분이 나름 있단 말이에요. 옳은 거 좋은 거를 왜 서양에서는 이분법이잖아요. 둘로 나누어서 선, 악 신과 인간 지옥과 천상 이게 극명의 둘로 나뉜단 말이에요. 극명의 둘로 나누는 사고방식에서는 좋은 건 선택하고 싫은 건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어리석은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별하는 생각이 둘로 나누는 생각이 왜 그러냐 하면 둘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긴 게 없으면 짧은 게 있나요? 큰 게 없으면 작은 게 있나요? 선이 없으면 악이 있나요? 악이 없으면 선이 있나요? 그건 서로 의지해서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덕천과 허감녀라는 얘기가 불교 경전에 있죠. 공덕천이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막 화사한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 복을 갖다 주는데 잠시 뒤에 허감녀라는 여인이 또 들어오려고 해서 못 들어오게 했더니 그럴 수가 없다. 공덕천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허감녀도 함께 있어야 한다. 둘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언니다. 공덕천과 허감녀는 항상 함께 있단 말이에요. 허감녀를 죽이면 받아들이지 못 않고 버리려고 하면 공덕천도 같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선만 내가 주겠다. 악은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게 언뜻 보기에는 좋은 생각 같지만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든 어떤 한 진영에서 우리 진영만이 절대선이야 절대적으로 오라라는 생각이 과도하고 이것만이 과도하기에 옳다라고 해서 집착하고 저쪽 진영은 다 틀렸어라는 게 과도할 때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당연히 정치를 하다보면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나아가는 거죠. 정반합으로 좋아지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과도하게 치우치면 문제가 된단 말이죠. 과도하게 치우치면 우리만이 절대 옳다고 생각하면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 공부 잘하는 게 맞죠. 그런데 공부 잘하는 게 절대 진실인 것처럼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인데도 죽어라고 공부시키면 그 아이가 공포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아무리 옳은 것도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건 반드시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이게 우리 분별의 구조는 옳은 거 그른 거 둘로 나눠놓고 옳은 걸 선택하는 것만 관심이 있거든요. 취사 간택 옳은 거는 취하고 싫은 건 버리는 것 버릴 사자 취할 취자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는 그래서 이게 증해심이라고도 그래요. 싫은 건 증오하고 좋은 건 애착하는 애착해서 갖지 못해 안다라고 싫은 건 증오해서 버리지 못해 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이렇게 중도적인 지혜가 취사 간택하지 않는 중도적인 지혜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그저 있는 그대로 볼 뿐이지 어떤 한쪽을 과도하게 집착해서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거나 이것만은 절대 취해야 된다거나 저건 절대 버려야 된다거나 하는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지혜거든요. 이걸 현실에 정경시키면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면 그게 최악이에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상당히 교만하잖아요. 좋고 나쁜 일이 같이 교차하면서 벌어지는 사람이 균형 잡힌 어떤 성품도 유지하고요. 사람이 겸손하고 하심하게 되고요. 너무 잘 나가기만 하면 자기가 우월감에 빠져서 못 나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속으로 깔보기 쉽거든요. 내 인생에 좋은 일도 일어나야 되고 나쁜 일도 일어나야 돼요. 친구를 사귈 때 반드시 좋은 친구만 사귀는 게 좋잖아요. 당연히 부모님이 봤을 때는. 내 자식이 좋은 친구만 사귀었으면 좋겠어. 당연하죠. 그게 좋은 일이죠.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도록 노력하는 건 좋죠. 그런데 그게 너무 과도해져서 나쁜 친구는 일도 사귀면 안 돼. 나쁜 선생님은 절대 만나면 안 돼. 나쁜 친구는 다 사라져버리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가 된다면 그래서 친구를 보자마자 너 부모님은 뭐하노 너는 집이 어떠노 물어봐서 아니다 싶으면 쟤는 만나지마 만약에 이렇게 될 정도가 된다면 그러진 않겠지만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아이들이 균형 잡히게 크려면 친구들 중에 좋은 친구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세상은 그리고 그러기만 한다고 반드시 좋지는 않아요. 안 좋은 친구도 적절하게 만나면서 거기도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지도 살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가서 성인들이 되어가지고 그런 결정적인 위험에 힘든 일에 처했을 때 그런 나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응해야 될지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안 좋은 사람도 적절하게 만나야 되고요. 좋은 일도 있어야 되지만 안 좋은 일도 있어야 되고요. 건강할 때가 있어야 되지만 적절하게 감기 몸살도 오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난 낮이 좋아 이런다고 낮만 있으면 잠을 안자면 죽어요. 사람은 밤이 있어야 돼요. 들숨만 좋으면 안 되죠. 날숨도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아름다운 삶이에요. 가장 균형 잡힌 중도적인 삶이에요. 근데 이 생각은 그걸 못마땅해해요. 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면 항상 좋은 일만 옳은 일만 괜찮은 것만 좋은 사람만 좋은 직장만 돈 많은 것만 부자만 온 한 극단만을 원한단 말이에요. 취하고자 하는 것만 갖기를 원하고 버리고자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없애버리길 원한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는 골고루 양면이 다 필요해요. 들숨과 날숨이 다 필요하듯이 필수적인 요소들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죠.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밤과 낮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반드시 있어야 되듯이 들숨과 날숨이 반드시 필수적이듯이 선과 옳고 그름 그게 세상에는 있어야 하니까 있거든요. 있어야 하니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 생각으로 과도하게 분별해서 어느 한쪽은 있어야 되고 한쪽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에서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선을 취할 것도 없고 악을 버릴 것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계를 지킬 것도 없어요. 계라는 게 따로 없어요. 부처는 정진할 것도 없고 게으름도 없다. 정진할 것도 없고 게으름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정진이 있고 게으름도 있죠. 이제 이 자기 성품을 딱 어느 날 확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가 이 자리를 확인하고 보니까 참 편안하고 정말 정말 진짜 괴로울 게 없겠구나 싶고 너무 좋은데 약간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왠지 좀 게을러진 것 같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영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뭔가 박진감 넘치고 파이팅 넘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사라져서 때로는 좀 게을러진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별의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게으름은 절대 나쁜 것처럼 분별했단 말이에요. 근면 성실한 거는 최고 좋은 것처럼 우리는 잠시도 쉬면 안 될 것처럼 분별은 그걸 자꾸 원하잖아요. 잠시도 쉬면 안 된다. 그러면 너는 세상에서 뒤처진다. 낮에 누워있는다? 낮잠을 잔다? 이거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앉아서 푹 쉰다? 그거는 되게 삶을 막 대충 사는 사람 같이 느껴지고 그러다가 뒤처질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일중독이 심하게 오게 되면 쉬는 게 약간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뭔가를 해야지. 휴가를 가면서도 책을 싸들고 가거나 업무를 싸들고 가거나 노트북을 가져가거나 일을 이만큼 싸들고 가서 앞에는 바닷가가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병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에만 익숙해 있는 분별의 구조를 믿어와서 그렇지 진실은 하되 함의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쉬어도 돼요. 아니 좀 쉬어야 돼요. 사람이 일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쉬어야 되거든요. 쉬면 뒤처지지 못 뒤처진다. 그 생각을 너무 신앙처럼 믿게 되면 설사 그걸 통해서 얻는 건 있겠죠. 인과의 세계니까 이 현실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보면 나는 한 몇 년을 한 1, 2년을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안 잤다. 꼭 그게 반드시 옳으냐. 그럼 그렇게 한 사람은 무조건 좋은 대학 가느냐.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저도 고3 때는 1년에 한 3시간밖에 안 잤거든요. 저도. 그런데 좋은 대학은 못 가더라고요. 그런데도 성지에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 절친이 있었어요. 얘는 맨날 놀아요.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어금리 이 친구 머리가 똑똑하니까 저보다 많이 안 하는데도 좋은 대학을 가더라고요. 그게 그때는 억울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준 거야. 나도 쟤처럼 공부 대충 하고 놀아도 그냥 들으면 다 알겠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탁 보면 탁 풀게 해주지. 그런데 저마다 다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자기만의 부처 성품을 다 지니고 있어서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부럽다. 그게 마치 뭐 같으냐면 소나무가 참나무를 부러워하고 거둔 나무가 굽은 나무를 부러워하거나 아니 굽은 나무가 거둔 나무를 부러워하거나 그러잖아요. 산에는 굽은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고둔 나무는 다 잘려가거든요. 왜? 사람의 분별로 봤을 때는 고둔 나무가 좋으니까 필요성이 있으니까 다 잘라버려요. 굽은 나무는 어디에 갖다 쓸 데도 없으니까 남는단 말이죠. 사람들이 강렬한 장미를 좋아하니까 장미는 관심을 받지만 사람들의 피로에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못하는 꽃들은 돈 안되는 꽃들은 꽃집에 진열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꽃집에 진열된 꽃만 아름다운 거냐는 말이죠. 지금 봄에 피는 허리를 굽혀보세요. 봄에 산천으로 나아가서 허리를 발 아래까지 신발 밑에까지 한번 굽혀보세요. 정말 새끼 손톱보다 더 작 아기 새끼 손톱보다 더 작은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저는 이제는 한창때는 제가 꽃들을 너무 좋아해서 꽃 이름도 다 외우고 이랬는데 지금 닦아먹었는데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자막하고 앙쟁맞은 꽃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색감을 뽐내면서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처음 발견하고서 와 이것은 나만 느끼는 아름다움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때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얘기를 해도 예예예 알겠어요. 그러고는 사람들은 꽃집에 꽃을 사러 갈지 한 점 발 아래 고개를 숙이지는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 아름다운 작은 꽃들을요 평생을 보는 사람만 보겠구나. 멀쩡하게 똑같이 인생을 백년을 사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꽃을 평생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아요. 꽃집에서 꽃은 살지 안정. 그러니 그 이른모를 풀 꽃들이 장미를 부러워하는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분별하는 중생들의 견해에서 그런 거잖아요. 어떤 도원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미나 꽃집에 있는 꽃들이 대접을 받는 거지 오히려 정말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야생활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야생초의 그 아름다움들을 더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 차이거든요. 야생초냐 아니면 화려한 장미냐 그런데 돈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생초는 돈이 안되고 장미는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사람의 입장이죠. 분별하는 사람의 입장이죠. 진실의 입장에서는 어느 꽃은 별로고 어느 꽃은 대단한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그것대로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모든 것은 저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또 그것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풀꽃들도 있어야 하고 1년생도 있어야 하고 1년생도 있어야 하고 낮은 나무도 있어야 하고 큰 나무도 있어야 하고 다 필요해요. 전부 다 필요해요. 전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비교 자체를 안 하죠. 사람만 비교하죠. 사람이 비교할 때도 어떻게 비교하냐면 사람에 따라 똑같이 비교하지 않아요. 자기가 뭘 좋아하냐에 따라서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약초 내 몸에 도움되는 걸 찾아 나서겠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 되는 꽃을 찾아 나서겠죠. 자기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화초를 재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걸 찾아 나설 것이고 자기 욕구가 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 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가치 겠어요. 세상 모든 것에는 가치가 없어요. 가치는 사람 머릿속에 있어요. 자기 분별로 세상 모든 것을 같이 매기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다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세상에는 머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손발을 잘 쓰고 기술이 있거나 어떤 예술가적 기질이 있거나 혹은 나무를 잘 만지거나 똑딱똑딱 거리면서 잘 만들어내는 사람도 필요하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모든 분야에 다 필요한 사람들이 거든요. 그러면 머리 쓰는 것만 위대한가요? 학교 다니던 그리 배웠 잖아요. 머리 잘 쓰는 사람이 1등 나머지는 그 밑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보세요. 머리 잘 머리 좋아서 위대한 걸 발명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음식 잘하는 사람 진짜 필수 아니에요? 음식 잘하는 사람 셰프 가 필요해요. 음식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나요. 옷 맞는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나요. 덩둥 하게 모든 것이 다 똑같이 필요 하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저는 어릴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부러웠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 시킨 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잘못된 교육 이죠. 어찌 보면 성적 이라는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 등수를 매긴 다. 그것이 어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전혀 성적 나쁜 것에 대한 머리 나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니까요. 성적 안 좋은 사람들은 또 선생님들이 대우가 달라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을 딱 보면 달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좀 못 해도 넘어가는데 자유 스러운 아이들은 저는 그런 저도 저희 아버님이 엄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유 스럽지 못 했어요. 권위의 순응하고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어릴 때를 보건대에. 그런데 제가 처음에 군에 따와서 군법사로 군에 와서 했는데 후배 스님들이 10년 천천히 한창 후배 스님들이 들어오잖아요. 요즘 젊은 후배 스님들은 보니까 정말 멋있는 거예요. 자유 스러워요. 할 말 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숨소맹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숨 쉬듯이 할 말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윗사람이 잘못했으면 이걸 말해야 돼 말해야 돼 참 고민하고 고민하고 그래도 예의가 아닌데 이걸 말해야 돼 말해야 돼 저건 좀 안해줬으면 좋겠는데 말해야 돼 말해야 돼 고민 고민하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고민하다가 어렵게 어렵게 조심스럽게 죄송스럽습니다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숨 쉬듯이 너무 당연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아무 고민 없이 할 말 있으면 바로 한다는 게 눈앞에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게 건방적 보일 수도 있잖아요. 기존 질서에서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자유로워 보이더라고요. 또 제가 만난 후배 스님들은 그랬어요. 할 말 다 해요. 다 하는데도 이 멋있는 게 또 겸손함을 잃지 않으면서 할 말 다 하는 기가 막힌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참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확실히 정말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부모님한테 할 말 다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나름 예절도 배우다 보니까 할 말 더 하면서도 나름의 손을 지킬 줄 알고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한때는 너무 저렇게 저러면 사람들이 좀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 나름대로의 또 아름다움이 있고 또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를 못하는 사람 나름대로의 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대중생활은 잘할 거예요. 과히 튀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막 불편하게 안 하니까 어느 게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어느 게 나쁘다고도 할 수 없고 그냥 자기다움을 뿐이지. 자신의 인연 따라 자신의 성격이 만들어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누구를 우월하게 느끼거나 나를 열등하게 느끼거나 그 반대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꽃다지는 꽃다지대로 냉이꽃은 냉이꽃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저마다 모든 자연의 만물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이듯이 근데 자연은 이미 그러고 있는데 왜 사람은 못 그러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만 힘든 거예요. 사람만 괴로움이 있잖아요. 사람만 괴로워요. 하도 생각이 많아서 괴로운 거예요. 분별이 많아서. 그럼 부처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저 고양이 강아지 이렇게 집에서 키우면 뭐 해요? 하루 종일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자고 너 자다가 강아지는 그나마 부르면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기라도 하잖아요. 고양이 얘네들은 뭔 배짱인지 쥐가 오고 싶을 때만 오고 불러도 오지도 않아요. 왔다가도 금방 가버리고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와가지고 막 만져달라고 난리를 치다가도 내가 원할 땐 정작도 안 오고 그러면서 맨날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볕 좋은데 가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강아지들을 키우면 강아지들도 늘 누워있는 거죠. 그냥 주면 먹고 그걸 게으르다 그래요. 우리가 게으르게 사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은 조금 게을러져야 돼요. 물론 이제 또 이게 세상 사는 데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마음이 게으르면 몸은 아무리 바빠도 마음이 좀 쉬게 되면 몸은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이 쉬고 있을 수 있어요. 몸으로는 다 하는데 마음이 쉬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진짜 좋은 거 할 때 내가 진짜 신나서 할 때는 아무리 힘든 거리에 힘들지 않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젊은 직장인들이 귀농을 하거나 아니면 귀농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시골 집을 하나를 더 사가지고 어디 다큐 같은 데 본 적이 있어요. 주중에는 직장 생활하고 주말에는 시골 가서 본인이 내 이틀 동안 일만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럼 남들 생각에는 주중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토요일 일요일날까지 거기 가가지고 계속 농사 짓고 청소하고 풀 뽑고 심지어는 나무로 뭘 뚝딱뚝딱 만들고 뭘 자꾸 일을 만들어요. 그러면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힘들게 일을 해야 되나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이제 가가지고 거기 그런 데 가서 일하라고 해보세요. 죽고 싶을 거예요. 일주일 5일 동안 죽어라고 일하고 나서 주말에도 가서 몸으로 하는 그 힘든 일을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 막 힘들어 죽을 거예요. 우울증 걸릴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서 그 일을 하면 어때요? 그 더운 무더위에 내가 좋아서 농사를 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무를 잘라서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내가 막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심지어 제가 옛날에 우리 불교 귀농학교 같은 것도 제가 관심 있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귀농한 사람들 한 번 가봤더니만 심지어는 양을 키우는 사람들 양을 키워가지고 그 털을 뽑아가지고 직접 멀리 정말 저 사람은 혼자서 그냥 다 살겠다 싶을 정도로 그 사람들 괴로워 죽겠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뿌듯하다 그러고 이러고 나면 정말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산을 싫어했을 때 누가 산에 가자려면 막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 저 산에 가자래지? 어릴 때 왜 어른들은 산을 저렇게 좋아하는 거지? 힘들기만 한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산을 좋아하고 나서는 히말라야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비행기 타고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그 무거운 걸 군에서는 이거 행군할 때 이걸 짊어지고 행군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저희가 혼자서 그 행군 때보다 더 무거운 걸 짊어지고 혼자 지리산을 정주를 하면서도 너무나 행복했단 말이죠. 전혀 힘들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오히려 그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하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을 때 할 때는 열심히 하는 건데 실제로는 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의행이에요. 하는데 하는 바가 없이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면이 쉬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자기가 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쉬고 있으면서도 일할 때가 있거든요. 군에서 한때 군에서 가혹행위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은 이 장병들 잘못한 사람들을 벌을 줄 수 있을까 가혹행위 안 하면서 벌을 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때 장병들이 잘못하면 벌칙을 뭘 줬냐 하면 참선하는 병칙을 명상하는 벌칙을 준 적이 있었어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게만 시키는 거예요. 그걸 벌칙이라고 어느 날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는 그 친구들한테는 그게 벌칙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그 영창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영창가 있는 사람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영창가 있으면 그 영창에 앉아있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제가 어느 날 여름에 막 바깥에서 장병들이 막 뻘뻘 땀 흘리면서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어떤 친구들은 풀 깎는 기계를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나절만 그걸 짊어지고 한여름에 풀을 깎으면요. 온몸이 막 풀이 다 묻어가면서 막 녹초가 되거든요. 그 더운 날 막 엄청 더운데 뻘뻘 뻘뻘 흘리면서 풀을 깎고 있더라고요. 꼬리법당이 되게 턱이 넓었는데 그쪽에 어제 왔던 친구가 어제 한나절로 와서 깎았던 친구가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또 한창 깎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다가 영창을 가가지고 영창에 있는 장병들 교육을 하느라고 갔어요. 그래도 영창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더운 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장병들 바깥에 장병들은 그 영창을 딱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에어컨이 시원하게 틀어져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앉아 책 보고 그냥 분별 없이 보면 그 태양꽃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보다 에어컨이 시원한 데서 가만히 앉아서 책 보는 게 훨씬 더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창에 있는 친구들은 본인이 더 좋다라고 했어요. 나가서 일하고 싶어 하죠. 실제로는 얘네들이 쉬는 건데 그래서 쉬라고 해도 몸은 쉬고 있는데 몸은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쉬고 쉰 사람은 진짜 쉴 줄 아는 사람은 몸으로 아무리 힘든 걸 해도 막 30km, 50km 짊어지고 히말라야 올라가도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념이 관념을 조복받으면요 현실에서 괴로운 일은 없어요. 아무리 괴로운 일을 해도 자기 관념이 괴로울 뿐이지 마음이 괴로울 뿐이지 현실이 괴롭진 않아요. 심지어 내가 신나서 하는 거는요 밤을 새도 행복해요. 밤을 새도 괴롭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면서 밤을 새면 정말 괴로워 죽을 것 같죠.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옛날 군 에피소드니까 군에 있을 때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을 하면 모든 참모들이 들어가서 밤새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저도 군종 군종 장교로서 밤을 새면서 훈련에 같이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새 훈련 상황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군종 상황만 챙기면 되니까 이게 좀 단순하고 심플해요. 그런데 크게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주 임무가 뭐냐면 밤새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자리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종을 뺀 나머지 부서는 다들 바쁘잖아요. 정신을 놓고 할 일 많고 이런데 우리는 조금 일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한가하죠. 그러니까 밤새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장에는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그냥 훈련과 관련된 것만 해야 돼요. 스마트폰도 다 반납하고 들어와야 되고 책도 볼 수 없죠. 당연히.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냥 훈련만 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옆에서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얘기를 그냥 이러고 이러고 듣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와 이걸 또 내가 밤을 새서 또 저 지루한 걸 버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밤새 훈련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스트레스 안 받으시죠? 이분은 오히려 약간 농담삼아 그러셨겠지만 목사님은 훈련 한 번 하면 영성 충만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딱 보니까 성경을 들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 상식에서는 훈련할 때는 훈련한 것만 들고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들고 돌아가서 이거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 보통 우리가 훈련 받을 때 들었던 걸로는 일반 군 관련된 교범 아니면 들고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 돌아가시는데 그건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왜 저 생각을 못했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훈련 들어갈 때 경전을 조그만 경전을 들고 들어가서 그거를 밤새 읽었어요. 아무도 뭐라고 못 그래요. 이건 전 훈련 중인 거예요. 경전 보는 게 군중장교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훈련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왜 경전과 어록 중에는요. 우리가 안 읽어본 게 많거든요. 안 읽어본 게 많아요. 저도 안 읽어본 게 아직 많아요. 그런데 밤을 새서 읽을 수 있는 절후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밤새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맨날 새로운 경전을 들고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즐겁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몸으로 피곤함을 느끼는 건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는 이 마음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마음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현실에서 아무리 힘든 것도 사실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자기 마음으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과거 안 힘들 때와 비교해서 힘들다고 느끼는 것뿐이고 몸으로 아무리 힘든 거 하더라도 몸으로 힘든 일을 하는 걸 난 몸으로 힘든 일 안 해봤는데 몸으로 힘든 걸 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나는 그냥 컴퓨터만 침물되었었던 일이었는데 갑자기 부서를 바꿔서 몸으로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한 생각 돌이키면 어때요? 내가 너무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어서 몸에 병이 나거든요. 그래서 따로 별도로 시간 내 돈 내 가지고 헬스를 다녀야 돼요. 그런데 몸으로 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헬스를 따로 다닐 필요가 없겠구나. 좋은 일이 있죠. 저희 군종장교들이 군에 있는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이 자꾸 열회가 많아요. 뭘 해도 열회를 많이 시켜줘요. 군종장교분들은 나름 바쁘시고 하니까 그분들까지는 부르지 마라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부대에서 행군하거나 아침마다 구보하고 우리는 열회를 많이 시켜주죠. 보통은. 그런데 지휘관에 따라서 군종장교도 열이 없다. 무조건 다 참석 이러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우리 맨날 열회만 받다가 오라려면 처음에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이 형만이 왜 우리는 열회를 안 그런데 한 생각 돌이키니까 와 잘됐다. 제가 처음에 훈련 받을 때 매일 같이 뛰니까 처음에는 3kg 뛰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구요. 나중에 10kg 뛰는데도 전혀 힘든 걸 모르겠어요. 한창 뛸 때는 제가 어땠냐면요. 빠르게 만 안 뛰면 이렇게 하루 종일 뛰겠는데 싶을 정도로 체력이 좋았어요. 제가 히말라야를 올라갔다 오고 아베레스트 올라갔다 오고 안나프라나 올라갔다 오고 한달만에 두군데를 다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미얀마를 갔거든요. 미얀마에 있는 산들을 많이 올랐는데 저는 산을 굳이 오르고 싶진 않았어요. 힘든데 저를 뭐하러 오르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르다가 힘든면 내려오지 하는 마음으로 너무 산 꼭대기까지 계단만 있는 이런 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힘든 데를 어떻게 올라가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히말라야를 갔다 와가지고 그냥 가다가 힘들면 그만 가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 하루 다니다 너무 힘들 엉때라야라 저녁때 올라가기가 지쳐있는 때였는데 올라가는데요 정말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아무리 올라도 올라도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아무리 올라도 올라도 이게 뭐지 평지를 걷는 것 같은 거예요. 계단 올리고 있는데 되게 신기하대요. 그 정성까지 전혀 힘들지 않고 올라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오르는 것도 안 힘들 때가 있어요. 구보하는 게 오히려 더 기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힘든 일을 하는 게 기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한 생각 차이. 한 생각 차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머님들이 호텔 청소하는 청소부 아주머님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청소를 하다가 청소하니까 더 힘들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다가 교수님을 초빙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청소하는 게 청소포 가는데 몇 칼로리가 소모되고 드르륵 하는데 몇 칼로리 소모되고 땀는데 몇 칼로리 소모되고 그게 운동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다이어트 효과가 있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이것을 좀 더 열심히 이렇게 해서 땀을 얼만큼 흘리고 하면 이거는 어떤 정도의 헬스장을 다니면서 어느 정도 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식의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운동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당뇨병 걸릴 확률 온갖 병에서 자유로워질 확률이 어떻다 하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래서 노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일을 하는 게 훨씬 몸과 건강에 마음이 좋다 하는 얘기를 과학적으로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설명 안한 그룹과 설명한 그룹을 봤더니 설명한 그룹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저게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대부분의 병은 거의 마음의 병이고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전부 다 마음의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다못해 요즘에 옛날 정글의 법칙 같은 거 내지는 막 정글 가서 체험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서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냥 흙 바다 위에서 그냥 자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나마 풀 같은 거라도 이렇게 잘 깔아놓을 수 있고 나무로 이렇게 대충 대충 이렇게 얼기 설키 벌레라도 좀 들어올 수 있게 대충 이라도 만들어 놓고 대충 자면 거기서 나무 이렇게 깔아놓고 풀 이렇게 해놓고 자면 편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고 되게 신나 하잖아요 되게 뿌듯해 하잖아요 그런데 딱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20평대 아파트에 살면서 나는 20평대 너무 좁아 30평 40평대 이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풀때기만 깔아놓고 좋아해 놓고 옛날 원시인들이 지금 여러분 어디에요 저기 전쟁나는 그런 곳을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로 오래 살다 보니까 전쟁은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알 수 없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저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상만해도 서울이 서울에 있는 큰 빌딩이 전부 다 폭역을 맞는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평생 벌어가지고 벌어놓은 아파트가 폭역 맞아서 끝났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전시회가 되면 보험 들어서 괜찮아 보험이 보험회사도 다 망하지 않겠어요 끝나는거죠 그냥 평생 벌어놓은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인생이 그러고도 그게 문제가 아니죠 막 죽어나가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한다면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그런 그런 충격적인 인생을 살던 옛날에 아까 말한 인종청소니 이런거 한다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이던 멀쩡히 잘 살던 사람들이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작스럽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렇게 충격적인 괴로움 속에서도 사람들은 버티며 살거든요 거기서 또 행복을 느끼며 살아요 옛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3일에 한번 거의 썩은 빵같은 걸 주다가 이틀에 한번 나오면 그 딱딱해서 못 먹을만한 빵인데도 그렇게 기뻤다는 거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햇살이 따뜻한데 그 척박한 환경에서 꽃 한 성이가 피어나는데 그걸 바라보고서 그렇게 감동스럽더래요 그 충격적인 괴로움 속에서도 여기 피가 나면 빨간약 안 바르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이런 상황에도 그런 약을 바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도지고 이게 막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일을 시킨대요 이렇게 완전 시궁창 같은 엄청 더러운 오염된 물에다가 손을 넣고 거기서 뭘 뭘 시킨대요 근데 그걸 안한다라면 그냥 바로 쏴 죽이거나 가스스레 끌려 들어가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손가락이 잘린 이 손을 가지고 그런 더러운 데다 두면 우리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도지지도 않는데요 죽지도 않는데요 안 죽으려고 하면 우리는 이게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고 잘 살던 시대를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역사를 통해서 배우나 봐요 저도 역사를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 정말 역사 시대의 한 장면 한 장면들을 떠올리면 정말 충격적이었겠구나 옛날에 흑인들만 노예가 아니에요 백인들도 지네들끼리 노예를 막 시키잖아요 그런데 노예가 뭐냐 하면요 전쟁에서 지면 그냥 그 나라 사람이 다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끌려가는데 막 팔잖아요 그럼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 다 노예로 끌려가면 아빠는 저기 팔려가고 엄마는 저기 팔려가고 딸은 여기 팔려가고 아들은 어디 팔려가는데 어디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화기가 있어요 뭐 어디가 있어요 전세계 이 세상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아들이 딸이 어떤 수모가 괴로움을 당하고 언제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의 시대들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처럼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기만 해도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내가 돈 없어도 좋다 집 없어도 좋다 그냥 가족이 모여서 평화롭게 살수만 있으면 시골에다가 원망을 지고 살아도 좋지 않을까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가족을 다시 모이게 하면 또 다음을 원하고 또 다음을 원하다가 한국에 와서 25평 아파트 살면 35평을 원하고 45평을 원하고 더 비싼 지역을 원하고 그럴 거란 말이죠 한도 끝도 없이 영원히 그 욕심은 끝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족하기로 따지면 그런 최악의 시대에 살아도 아무것도 못 먹고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피죽밖에 못 먹고 살아도 가족이 모여만 있으면 행복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러니 그 괴로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자기 분별에서 생각에서 비교해서 자기 생각이 만드는 괴로움에 전부 다 몸이 괴롭다고 실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몸이 괴로워도 행복한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몸은 죽더라고 힘든데 그러니까 몸이 괴로워서 죽겠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걸 못 받아들여서 괴로운 거예요 내 동기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나는 증급도 못해가지고 나는 안 좋은데 약간 외곽에 가가지고 심지어 아주 안 좋은 일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데 그 맘만 없으면 어때요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왜냐면 어차피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안 그래도 얘기해서 더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이미 그렇게 됐다면 몸 망구고 마음 망치면서 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서 막 엄청난 울분을 금치 못하면서 나는 이런 일밖에 못하면서 막 비참하다는 생각을 안고 살아갈 필요가 있냔 말이죠 이게 비참하지만 이게 생각이 비참한 거지 진짜 비참한 거냔 말이에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와 월급도 받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월급도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는 노숙자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 정도 월급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 행복한 거죠 그런데 그 비교가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자기를 그런데 이거 우리가 괴롭다는 건 전부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 탁 마음만 돌이킬 수 있으면 곧장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괴로움들은 전부 다 이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이것만 탁 내려놓을 수 있으면 괴로움이 없는 거를 공연히 내가 만든 괴로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스스로 보면 분별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눈앞으로 살면 되는데 뭐하러 옛날 과거 저 사람 그것들과 비교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만족스럽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내 자존심 이런 거 자존심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자존심 그런데 저놈한테는 이겨야 돼 그거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저놈한테 이겨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나지 참 고맙고 감사한 거 아닌가요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고 감사한 시대 눈물나도록 감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어떤 역사를 다시금 나이 들어서 다시금 되짚어보면서 옛날에는 전혀 보이지 않든 깨닫지 못하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인류의 어리석음 같은 것들도 보게 되고 이런 정말 인류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나는 게 어떤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고 이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는 조작함이 없는 사람이니 조작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부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작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조작함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일도 하지 말고 열심히 살지도 말란 얘기인가요 조작하되 조작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하되 함이 없이 한다 보되 봄이 없이 본다 듣되 들음 없이 듣는다 열심히 사는데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거나 반드시 저래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 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도한 집착이 없으면 조작함이 없어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야 니 히말라야 힘들게 갔다 오면 돈 얼마 줄게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 되게 스트레스 받겠죠 그런데 본인이 좋아서 가면 내 돈 내가지고 내 비행기값 내가지고 가도 즐겁단 말이에요 조작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 좋아서 하면 조작함이 없다니까요 시골과 사는 분들이 시골의 생활에 너무 아름다움을 즐기는 사람은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작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죠 속거문의 부처님만 해도 평생을 전법을 하러 끊임없이 걸어 다녔거든요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전 세계의 인류 역사 속에 부처님처럼 많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잘 없을걸요 인도 그 넓은 땅 16개국을 다 거의 대부분 다니셨거든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마가다국과 코살라국의 거리를 제가 가보니까 이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걸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걸으셨어요 그 걸어서 그 많은 시간을 다니면서 그 무더운 인도라는 땅에서 음식도 제대로 탁발에 의지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다니셨겠어요 제가 아는 저희 인사하셨던 옛날 대학 다닐 때 노스님이신데 그 스님은 부처님 석거문의 부처님 원시불교를 전공하는 스님이셨는데 그분은 부처님께서 걸어서 그렇게 많이 다니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하셔서 나는 언제 은퇴를 하게 되면 꼭 한번 인도 부처님이 직접 가셨던 곳을 한번 부처님처럼 한번 걸어다녀보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러더니만 당신 정년 퇴직할 때 안 되셨는데도 후배 스님들한테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고 미리 퇴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 작은 남자에 가서 이렇게 몇 년 사시더니 하나하나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인도에 가셔가지고요 그 부처님 걸으신 곳을 터벅터벅 걸으면서 이렇게 글도 쓰시고 저녁때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글도 쓰시고 이러시면서 다니셨더라고요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포교와 전법을 하셨지만 부처님은 해도 한 바가 없는 거예요 조작함이 없단 말이죠 만약 집착하여 머무는 마음이 있다면 부처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집착하여 머무는 마음이 있다면 집착하게 되면 거기 머물고 싶단 말이에요 집착한다는 자체가 마음이 집착하는 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지만 않으면 부처예요 집착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불교에서 방아착이라는 화두가 있죠 방아착 집착을 내려놓아라 네가 쥐고 있는 걸 다 내려놓아라 쥐고 있는 것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쥐고 있는 게 없는데 할 일이 없어요 일을 다해 마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할 건 다 하면서 할 일을 마쳤어요 미래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없어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난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할 뿐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집착이 없어요 이게 정말 안심할 일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러세요 그래도 내가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되고 가족들을 또 외교 살려면 어느 정도 벌어야 되고 그게 벌어지지 못하면 미래가 두렵고 그것도 생각이에요 그거는 내가 집착한다고 더 잘되고 집착 안 하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각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돈이 더 잘 벌려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힘을 적게 쓰면서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두번째 세번째 화살을 맞으면서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일할 필요가 있어요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으면서 가볍게 일하면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데 뭐하고 거기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느냐는 말이죠 그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집착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습니까 자식에 대한 집착 가족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어떤 차에 대한 집착 집에 대한 집착 그것도 집착인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집착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것 또한 집착이에요 과도해지면 왜 집착이라고 하느냐 하면요 이를테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좋은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자식의 인생을 책임져줘야 되기 때문에 나라도 돈이 있어야 자식이 만에 하나 망했으면 내가 보태줘야죠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식이 결혼할 때 아파트 하나 해줘야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집착이 돼요 그런데 진실은 뭐냐면 얘가 결혼할 때 아파트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그런데 내가 해줘야지 하고 한 생각 딱 일으키면 그때부터 이제 일이 바빠져요 일이 많아져요 그런데 그게 그 아이에게 진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저한테서 상담했던 어떤 보사님께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오히려 딸들은 열심히 살고 자기 집도 있고 자꾸 열심히 산대요 그런데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오냐오냐고 키워서 그런지 애가 너무 철이 없고 돈도 제대로 안 벌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막 그런데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또 뭘 하다가 하나 망해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또 돈도 대주고 하다가 너무 아이가 너무 막 잘 안 되니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너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몰래 불러가지고 이 아이한테 한 몇 천만 원을 줬대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인생 우울하게 살지 말고 이거 가지고 좀 재밌게 살아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좀 해라 해서 꽤 큰 돈을 턱 줬더라고요 그 아들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들은 공돈 생겼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정말 열심히 내가 어렵게 어렵게 번 돈이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기 안 당하면서 열심히 어떻게 해야 내가 일을 시작하거나 뭔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고 아 공돈 생겼으니까 없는 셈 치자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투자도 주식 같은 것도 막 넣고 코인도 막 사고 뭐 또 뭐 했다더라 뭐 약간 너무 쉽게 쉽게 없는 돈이니까 날려도 돼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막 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철저히 해서 그런 거 한 것도 아니겠죠 아마도 그래가지고요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날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왔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해줬고 돈을 해줬는데 자식은 그걸로 해서 오히려 더 피폐해질 수도 있어요 더 안일해질 수도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정말 자기가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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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고 애써서 아끼고 절약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조금 조금씩 모아가지고 집도 조금씩 늘려나가고 빌라에 지하방에 단칸방에 살다가 조금씩 늘려나가고 이런 삶의 어떤 즐거움 재미가 또 있을 텐데 오히려 부모님이 우리는 몇 억짜리 아파트를 해줬다는데 너희는 안 해줬냐 그래 되면 어떡하겠어요 결혼할 정년기에 오는 젊은 친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네는 집에서 사람을 보는게 아니고 내가 결혼해서 평생 함께 살 사람을 보는게 아니라 너 부모님이 돈 해주냐 우린 얼마 해준다는데 집 사나 사준대는데 너도 사주냐 우리 레벨이 안 맞아 안되겠다 그걸 이렇게 대놓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또 없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런게 있으면 저 사람도 뭔가 나만큼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갖지 않겠어요 순수함이 떨어져요 물론 이제 그럴 수 밖에 없는 마음이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면 그러면 좋죠 그럴 수 있으면 그러면 좋다 그럴 수 있고 자식도 이럴만한 애가 아니다 하면 그걸 가지고 더 잘 될 수도 있죠 또 그걸 가지고 본인도 풍요롭게 다른 사람도 돕고 자기도 열심히 살고 하면서 일도 확장하면 더 잘 될 수도 있죠 그런 걸 제가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한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이거 안하면은 내가 큰일 나는데 이거 안 해주면 내가 정말 애가 얼마나 힘들어질까 애가 비참해질 텐데 이것 때문에 결혼도 제대로 못할 텐데 결혼할 사람한테 차일 텐데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거는 집착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집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괜찮은데 도저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그 생각에 집착하면 나도 괴롭고 또 그 결과가 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지 무조건 제가 그런 게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라는 생각 그 생각만 없으면 우리는 자유롭죠 그걸 안 해서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집착이 나와요 모를 뿐이라는 지혜를 알 때 저절로 무집착하게 돼요 옛날에는 자식에게 이만큼 물려주지 않으면 그 자식이 되게 불행할 것 같은 생각을 믿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해줘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벌어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그러나 하다하다 안되면 어쩔 수 없어 하고 좀 쿨한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 오히려 일도 더 잘 되고 오히려 돈도 더 잘 모여지고 복이 있으면 인연이 되면 그래서 물려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물려주면 되는 것이고 했는데도 했는데도 도저히 안되면 아 안 물려주는 게 이 아이를 위해서 좋은 거니까 현실이 이런 진실로 드러났겠지 그럼 이것이 진실일 거야 왜? 현실이 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 열심히 살지만 안돼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이런 분도 계셨어요 자식이 딸인데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스님 이거를 이게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부모라면 이걸 말리는 게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하고 노보사림이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학생인 딸이 혼자 배낭여행을 해외로 간다고 옛날에 했다는 거죠 너무 거품을 토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내가 이상한 거냐고 그러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스님 부사님 그런데 왜 안되는 거죠? 그랬더니 외국 가서 뭐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가느냐 특히나 얘가 보니까 인도니 아프리카니 이런데도 간다는데 그런데 갔다가 그냥 잘못되는 사건 사고들도 얘기도 많고 큰일 날 수도 있는데 또 이상한 사람들이 여자 혼자 왔다라면 얼굴도 이쁜 앤데 이상한 사람도 와가지고 괜히 그러지 않겠느냐 온갖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소리소문 없이 죽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게 뭐겠어요? 그게 본인들은 내가 옳은 생각이야라고 생각하시지만 부사님 그건 제가 봤을 때 집착인데요 이러면 인정 안 해요 인정은 절대 아니에요 이건 집착이 아니에요 자식을 위한 당연한 사랑이죠 누구나 하시면 당연한 기본 상식이지 이건 집착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왜 집착이냐고 하느냐 하면 어디까지 내려놔야 된다고 하느냐면요 자식이 모든 사람을 살다가 아 이거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자기가 죽을 인연이 되면 여기서도 죽어요 그게 무슨 말과 비슷하냐 하면 그게 걱정되면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다는 뉴스를 보고 나면 절대 자식을 비행기를 못 타게 해야 된다 자동차 사고 나서 죽는 걸 보면 절대 자동차 너는 운전면 따지 마라 자동차는 타지도 마라 하는 말과 뭐가 다르겠어요 해외여행을 여자 혼자 간다고 무조건 위험하다 그 생각을 과도 그렇게 말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는 괜찮죠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렇네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 해서 본인도 이렇게 수긍한다면 괜찮죠 근데 나는 죽어도 가야 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한 번은 반대하고 두 번은 반대하고 한 세 번은 반대했는데도 죽어도 가고 싶다고 한다면 어지간히 가고 싶고 어지간히 진연이니까 가겠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래 내가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나 보다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단 말이죠 근데 끝끝내 내 생각을 집착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이게 죽는 게 외국 가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일은 그런 일로 죽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걸러서 죽으면 어쩌지 막 걱정되잖아요 코로나가 여러분을 죽일 수 없어요 뭐가 나를 죽이고 살릴까요 내 업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특정한 하나의 원인이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없습니다 온 우주 법계가 내 업이 동의해야 돼요 진실이 동의해야지만 가능해요 모든 일은 그래서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이 빗발쳐도 살아요 총알이 몇 개가 뚫고 지나가도 살아요 죽을 사람은 가만히 있다 평화로운 오후에 길을 걷다가 죽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뭐랄까 받아들이면 과도한 집착이 없겠죠 뭘 하더라도 그냥 믿어주겠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서울부산을 왔다갔다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서울부산을 그렇게 자꾸 왔다갔다 하는 게 안 좋을 텐데요 자꾸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안 좋은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교통사고 날 확률이 되게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또 스님이 혹시나 운전을 한 번씩 하실 텐데 또 운전하는 것도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안 좋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아니 저기 큰 용달차 모시는 분들이시나 아니면 대형차 가지고 물류 이동 유통 이런 거 하는 분들은 그게 이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평생을 운전만 하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들도 뭐 그냥 다 그런가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과도한 근심 걱정이 우리는 많단 말이에요 뭐 이거 하면은 내가 어디가 안 좋지 않을까요 이거 하면 어디가 안 좋지 않을까 이거 하면 내가 뭐 고혈압 당뇨가 걸리지 않을까요 뭐 뭐는 어디 안 좋고 뭐는 어디 안 좋고 너무 건강연뇨증이 과해지면 과해지는 것도 안 좋아요 적당히 있는 건 괜찮은데 너무 과해지면 그건 오히려 자기를 더 죽여요 아니 건강연뇨증에 막 칠 떨듯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나는 병나면 안 된다라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으면 안 된다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병날 수도 있고 인연이 허락하면 병날 수도 있고 인연이 허락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무집착이 돼요 살다가 살다가 최선을 다 열심히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죽어야죠 그게 그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괴로울 게 없어요 사실은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부모의 자식이 아니다 업의 자식이다 업의 상속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한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리 뒷바라지 한다고 자식이 예를 들어 공부가 성적이 안 좋을 자식이 좋아지거나 안 아플 자식이 아프고 아플 자식이 안 아파지거나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완벽하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을 내 식대로 통제하려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괴롭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내려놓고 나면 그게 이제 생사를 놔버린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면 이게 진짜 방아차게 돼가지고 삶이 가벼워져요 자식이 뭐래도 믿어줘요 나도 뭐든지 자유롭게 해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해요 생각이 많으면 못하거든요 어떤 노부부는 당신들은 배낭여행을 가고 싶대요 해외를 배낭여행을 젊었을 때 못해본 걸 하고 싶어 가고 싶대요 근데 여태까지 못 갔대요 50대대부터 가고 싶었는데 지금 70대 대전대 못 갔대요 여태까지 그리고 이제는 끝난 것 갔대요 생각이잖아요 생각 근데 어떤 분들은 자유롭게 떠나세요 아니 노부부가 그렇게 가다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요 생각이 만드는 괴로움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다 생각이 만드는 괴로움 때문에 저지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 20대 때 어느 절에 가서 갔더니 우리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질러라 분별이 가로막겠지만 그래도 저질러봐라 누군가의 피해주지 않는 거라면 뭔가 가슴뛰게 내가 뭘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이거 하면 안되겠지 싶은 마음 때문에 못 저지르는 게 있을 필요는 없다 젊었을 때 저질러보는 게 좋지 않냐 생각 때문에 못 저질러진 말아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저질러봐라 그러면서 저질러라 표현이 성분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표현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가로막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표현이 성분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그냥 멋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와 그렇지 생각 때문에 내가 해보지 못한 게 얼마나 많았어 그 다음 주에 우리 동아리에 있던 불교학생에 있던 친구 여자아이 하나는 삭발을 하고 나타났어요 뭐지? 자기는 출간해보고 싶었는데 삭발한 머리가 안 예쁠 것 같아서 출간을 못하게 했었다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생각 때문에 가로막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생각이 나에게 갖춰지는 무한 가능성을 탁 가로막는 거예요 그걸 그냥 탁 저질렀으면 놀라운 기회가 생기는 일을 생각 때문에 탁탁 가로막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있을 때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죠 부처는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짓지 말라 부처는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가 뭐가 부처죠 부처는 중생을 상대해서 이름 지은 거예요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으니까 중생이 있을 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느 날 문득 괴롭다라고 생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분별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 몸이 나다라고 여기면서 내가 죽으면 안되겠다 내가 어떻게 더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괴로움이라는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없애야될 일이 생긴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괴로움을 없앤 사람을 부처라고 이름 붙인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괴로움 없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본래 괴로움이 없었으면 괴로운 사람이 본래 없다면 그냥 괴로움 없이 그냥 다 살 뿐이에요 괴로움 없이 그냥 사는 거잖아요 꼭 부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괴로운 자가 만들어지니까 중생이라는 괴로운 사람이 생겨나보니까 그걸 상대로 부처라는 거를 이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에게만 부처가 있습니다 부처에게는 부처가 없어요 부처는 자기를 부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생만 부처되려고 길을 쓰지 부처는 부처되려고 길을 쓰지 않아요 부처된 걸 가지고 우월감 느끼지 않아요 부처에게는 전부 다 100% 다 부처예요 완벽하게 다 부처예요 우월감 이런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 스승은 다 사입이 가짜다라고 하는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라는 것도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괴로움이 있으니까 괴로움은 소멸이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자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야 여러분 아 전 건강한 사람인데요 맨날 건강을 막 어필하며 사나요 그냥 건강하게 살 뿐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건강하게 살 뿐이에요 근데 내가 갑자기 큰 병이 걸려서 중환자실에 가있다 그럼 그 사람 지상 최대 목표는 건강하게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건강해지고 나면 처음에는 신나겠죠 그러니까 부처가 되고 나면 처음에는 한의심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냥 부처로 사는 거예요 평범하게 병상심으로 병난 사람이 처음에 병났을 때만 기쁘지 시간 지나고 나면 그냥 병난 사람으로 평범하게 살듯이 병난 사람에게는 병난 사람이라는 그런 수식이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끼만 있으면 거기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병난 사람에게 약을 줘서 병을 낫게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럼 병 낫고 나면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거지 거기는 따로 병난 자라는 어떤 상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처는 부처가 아니에요 이름을 부처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견해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부처를 생각, 표상, 언어 이런 걸 가지고 부처를 그려낼 수가 없어요 부처는 언어로 담기지 않아요 분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가 뭐지? 이게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뭐지? 하는 그 대상 뭐라는 그 대상을 잡을 수 없어요 잡고자 하는 이놈이 부처이기 때문에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만약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본심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사실을 모르면 본심을 깨달을 수 없다 만약 성품을 보지 못했으면서 언제나 조작함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큰 죄인이며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는 무기공에 빠져서 캄캄한 것이 마치 취한 사람 같아서 좋고 나쁨을 분간조차 못한다 만약 조작함이 없는 법을 닦으려 한다면 먼저 견성한 뒤에야 반연하는 모든 생각이 쉬어지는 것이니 견성하지 못하고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 자기가 진짜 이 성품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아, 나는 언제나 조작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 실제 자기 삶이 그렇지 못하면서 그렇다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정직하게 자기가 완전하지 못하면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제 경험으로서는 나는 완전해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어요 물론 이럴 수는 있겠죠 미진함에 대해서 미진함이 없어야 돼 하는 생각이 한동안 있는 사람은 있는데 미진함이 없어야 돼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탁 놔주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미진함이 있어서는 안 되라는 그 생각 그 생각이 망상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놓여지면 훨씬 자유로워지는 이런 측면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처다 완전히 자신 만만하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드물 수 밖에 없어요 그걸 부처님께서도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랬잖아요 부처가 되는 것과 깨닫는 것과 깨달음을 스스로 확증해서 나는 부처님이 하셨듯이 이 세상에 나를 넘는 사람은 어디도 없다 나는 더 이상 스승이 없고 나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고 닦을 게 없다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라고 확증해서 자기 스스로 딱 선언하는 그런 분은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부처님이 상수 제자라고 하는 가섭존자 사리불 못 끊어졌고 부처님 열받으시고 나서 사리불이 최고 상수 제자였잖아요 사리불 가섭 수많은 10대 제자들한테 부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알아한 과라고 해도 부처의 지혜에 비하면 너희들이 아직 한참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 아직 멀었다 너희들은 부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주 갓난 애기 정도밖에 되지 못했다 그런 마음으로 정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가섭존자만큼 공부된 사람이 있겠어요 가섭존자도 여전히 아직 부처님처럼 그렇게 딱 선언하지는 입장이 못 되는 마당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제가 때로는 설법을 하다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도록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확신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대목원께서 조수님은 저렇게 되니까 저러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이죠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어찌 보면 또 다행스레 저는 이렇게 설법을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설법하는 걸 통해서 제 공부에 훨씬 더 큰 경책을 받고 물론 스승이 없는 것은 아니나 오히려 스승보다도 도반들 이렇게 우리 공부를 함께 하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는 더 큰 어떤 경책도 있었고 제가 더 정진하게 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 법문을 제가 법문할 만한 주제가 돼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부족하지만 아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한다기보다는 이런 사람도 있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계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생각은 젊은 스님들이 나와서 법문하는 건 아니다 왜 공부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늙음악히 이제 공부가 완성된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딱 하고 나타난 도인 그게 진짜다라는 어떤 우리 불교계 편견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교계 안에 젊었을 때 30대 40대 때요 정말 훌륭했던 스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지금도 많고 근데 이분들이 내가 이제 공부를 법을 펴도 되겠다 싶을 때쯤 되면은 60, 70이 되시거나 열반하시기 직전까지 내가 이제는 법을 펴도 되겠다 할 만한 자신감이 만만해지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불교는 거기서 대개가 끝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늙음악히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뒤늦게 이제 뒤늦게 나올 때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자신감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안 하면 어떡하겠나 하는 거에 떠밀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스님들께서도 항상 그러셔요 주로 법문서를 하시는 큰 스님들도 그러셔요 당신이 부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나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러면서 설법 하시거든요 본인이 안단 말이죠 그러면 아직 미진한 사람은 나오면 안된다 이렇게 한다면 공부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완전히 그러니까 불교계 딱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행자 때 3위 때 한 5년 정도는 이거는 뭐 그냥 공식이죠 절대 못 나온다 이게 공식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5년만 딱 지나도 막 포교도 같이 하면서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제 젊은 스님들은 어린이 포교 중고등부 포교 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포교하는 것도 배워가는 거죠 그게 좋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걸 통해 자기 공부가 되더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신도님들이 공부가 너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어지간한 스님들과 탁마하는 건 못지않게 신도님들과 탁마하는 것도 놀라운 공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에게 큰 공부가 돼요 법문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걸 아니까 재공부 하려고 저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여간 뭐랄까 이렇게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 중이에요 꼭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성품을 딱 확인했어요 뭔가 체험에 한번 싹 왔어요 턱 밑에 한번 쑥 빠진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자신 만만해지거나 시원해지거나 너무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작용이라는지 아세요? 거의 다 그래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겠어요 이걸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이걸 누군가한테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괜히 말했다가 더 내가 불편해질 것 같고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말하고 싶어 죽겠는 마음이 오래 간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깨달은 내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깨달았다는 거 여기니까 내가 남들에게 말해가지고 내가 도인이라는 뭔가 한번 티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스승들은 스님들은 항상 뭐라래요 침묵하라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건팬 말이에요 한 6개월 동안 무건해라 한 1년 동안 무건해라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 딱 쉴 때까지 그 공부를 도와주려고 공부된 사람이 무건할 수 있어요 사실은 물론 안 한 사람도 그래 공부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자기를 내세우는 이게 내가 도인이라는 내가 도를 잡았다라는 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공부가 부족한 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이렇게 부족하다는 마음 하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기공에 빠져서 캄캄한 것이 마치 취한 사람 같아서 좋고 나쁨을 분간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공하다라는 단편적인 색직시 공 아 색이 공하구나 여기까지는 딱 확인했단 말이에요 공하하다는 데는 알았는데 공에 빠져가지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공직시 색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편견 무기공에 빠진다 그래요 치유친공에 빠져가지고 살아나지 못해요 다시 만약 조작함이 없는 법을 닦으려고 한다면 먼저 견상해야 돼요 자기 성품을 먼저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러고나야 그 다음부터 하대함이 없이 하는 조작함이 없는 조작함이 없는 이 공부를 수월하게 해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견성한 뒤에야 반연하는 모든 생각이 쉬어지는 것이니 견성하지 못하고 물돌로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급하게 내가 누군지를 먼저 한번 확인해야 돼요 이 공정영지심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먼저 한번 어떻게든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쎄게 통밑이 쑥 빠지는 체험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바늘구멍만큼이라도 좋으니 한번이라도 좋으니 이 자리를 한번은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의지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겠어요 그냥 쑥 내려가는 그 체험만 체험이 아니라 미세하게 오는 체험 같은데 이게 체험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기도 뭐하고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깨달았다 이런 상을 안 내요 아닌 것 같으니까 미진한 것 같으니까 뭔가 센 체험이 없으니까 입이 근질해지지가 않아요 겸손하게 그냥 그냥 묵묵히 공부해요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이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체험은 오는 게 달라요 근데 놀라운 점은 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너무 체험에 대한 환상이 있으니까 그 환상을 조금만 깨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세고 강렬한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기도, 수행, 명상, 참선만 해도 온갖 체험들이 막 강렬하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온갖 다양한 체험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근데 체험 하나도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살다가 몸에 어떤 병이 있었거나 몸에 어떤 균형이 맞지 않은 어떤 아픈 병이 있었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문제나 깊은 우울증이나 그런 병이 있었거나 이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랬던 사람일 경우에 체험이 많이 오기도 해요 그게 그 체험이라는 게 그런 어떤 아팠을 때의 그 상처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재조율되는 과정이랄까 그런 곳에서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그 무슨 병을 낫고 명현반응 비슷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종의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강렬한 체험들이 자주 동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 사람은 엄청나게 도인 기질이 있나 보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부러워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무견히 찐득하니 막 요사스런 체험 없이도 떨림 없이도 그냥 그냥 묵묵히 공부해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막 본문을 듣다가도 또는 어떤 특정한 구절을 보다가도 혹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도 어떨 땐 막 진짜 막 몸이 흔들리는 것 같고 막 떨리고 뭔가 막 찌릿찌릿하고 이런 것들이 막 자주자주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는 뭐 건강한 사람들 중에도 그럴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게 아닌 막 또 놀라운 또 다양한 체험들이 막 동반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의 업에 따라 달라요 살아온 삶의 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큰 환상 이런 것들은 굳이 가질 필요는 없다 제일 중요한 건 이 공부는 누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냐 체험 세게 오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아니라 수행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진바라밀 끝끝내 해 마치겠다 하고 더디어 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거북이처럼 막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잘하는 거북이 같아요 공부가 그렇게 팍팍 잘하지 않아요 물론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확확 전환되는 순간은 있지만 이게 1년 지나고 나니까 또 이렇게 신기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확확 그렇게 그것만이 꼭 그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너무 자주 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다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하나 자꾸 이렇게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질문하는 건 뭐예요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저게 무슨 현상이에요? 자꾸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모를 뿐하고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제가 어지간한 본문에서는 다 얘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하기만 해도 저절로 우리 공부가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과를 무시하고 온갖 악업을 지으면서 본래 공한 것이니 악업을 지어도 허물이 없다 라고 헛소리를 한다면 이는 이런 이는 무간지옥 흑암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다 만약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런 견해를 내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공하다 라고 하고 본래 실제하는 것이 없다 실체성이 없다 비실체성이어서 텅 비어 공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공하니까 그럼 다 없는 거구나 다 의미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상관없겠네 인과를 무시하면서 온갖 악업을 지으면서 본래 공한 거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헛소리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간지옥 흑암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이라고 한다고 해서 공사장이라고 한다고 해서 완전 편공 치우친 공 무기공 이렇게 공에 떨어져서 공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치우치면 안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공을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을 제가 가서 한 대에 뺨을 올려 친다 칼로 찌른다 그러더라도 괜찮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나 공하니까 나쁜 짓 해도 괜찮아라고 하려면 정말 공한지 그 사람 한 대 때려도 내가 한 대 얻어맞고도 공한가 그 스스로 보면 공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현실에서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2법계, 4법계, 또 2, 3, 5의 법계, 4, 3, 5의 법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치, 진리, 진리의 세계를 2법계라고 하는데 진리의 세계인 2법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상세계의 세계인 이 사법계, 현실이라는 이 현실도 인과의 세계, 이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과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과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결과를 받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본질은 텅벽 공하더라도 이 현상세계의 법칙, 인과의 법칙 이거는 명확한 현실세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과를 본인이 벗어나지 못한 입장이라면 당연히 복을 짓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꼭 손행을 쌓는 일을 해야 돼요, 현실에서는 분명히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우리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뭐랄까, 본질만 공부한다고 해서 현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이 본질적인 근본법, 근본법만 자꾸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현상세계의 법, 인과법, 이거는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랄까, 좀 이렇게 본인이 좀 푹 이렇게 익어간달까? 그러고 나면 현상세계도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상세계는 현상세계 그대로 존중하죠 존중할 뿐 아니라 이를테면 이럴 수 있죠 처음에 이 마음공부를 하고 근본법을 공부하게 되면 나는 이 근본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현상세계에 대한 공부, 심지어는 우리 방편이라고 얘기하는 공부들 복짓고, 제의를 지키고, 계율을 잘 지키고 또 절에서의 법도와 질서, 예절을 지키고 그리고 기도하고 각종 수행과 의식, 불공의식 이런 것에 동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무시할 일이겠어요? 제가 기도, 수행, 이런 방편은 지양하고 방편은 내려놓고 결국에는 방편은 임시로 쓰고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본질을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법을 하는 제 입장은 이 입장인 것이고 이 자제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런다고 해서 제가 현실에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런 분들을 속으로 무시하느냐 속으로도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제가 군에 한동안 있었잖아요 군에서 목사님들, 신부님들, 스님들도 그렇고 많은 종교인들, 또 종교인 성취자분들을 뵀잖아요 제가 이제 20대 때 처음 군에 갔을 때는 저도 마음을 활짝은 못 열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신부님들하고 경쟁 아닌 경쟁도 하고 장병들, 어떻게 하면 우리 법당에 더 많이 오게 하려고 이러기도 했었죠 그리고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이렇게 신앙심이 깊은 걸 보면서 옛날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저 장한 신앙심은 좋은데 저 정도밖에 공부를 못 하시니까 참 안타깝다 내지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오히려 그 목사님들, 신부님들의 순수한 신앙심을 만날 때면 목사님, 신부님 중에도 다 존경스러울 만한 분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걔 중에 보면 정말 순수한 신앙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정말 순수하게 아주 맑은 신앙심을 가지고 정말 아주 신앙을 하는 그런 분들을 뵈면 아, 저런 게 바로 그 신앙이라는 것의 거룩함이겠구나 그 청정함이겠구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참 경건하게 느껴지고 또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것 꼭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도 이만큼도 좋다 나쁘다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근본법 이 본질 겉에 드러난 이 파도의 세계가 아닌 이 바다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자 하고 여기 익숙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우리의 이 발심 이건 이거대로 그냥 내가 해 나가도 해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현실을 그렇다는 건 다시 말하면 현실을 일일이 판단하면서 이건 맞고 저건 틀렸고 이건 거룩하고 저건 거룩하지 않고 그렇게 과도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못난 사람도 심지어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범죄자라 할지라도 성격이 좀 나쁠고 거칠고 누가 봐도 모험적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도 똑같은 부처거든요 그도 똑같은 이 진리 하나 법 하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질자리에서는 그와 내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이 진정한 자기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차별 분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드러나는 모든 다양한 차별현상들 그걸 그대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물론 그 속에서도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있다 하면 어떻게든 돌이켜 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노력해서 저 사람은 노력해서 내가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한다면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걸 반드시 바꾸게 해야 되라는 생각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인연이 되면 하겠지만 그 인연이 안 되고 아직 그 때가 아니면 그것도 가볍게 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회를 변혁시켜야 돼 종단을 뭔가 바꿔야 돼 이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절대적으로 아름답냐 해도 해도 안 되는 벽에 부딪히는 걸 보고서는 아 시절 인연이 아직 아니구나 아 아직 지금 내가 아무리 흥분하면서 바꾸라고 해도 아직 바뀔 때가 아니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자 하고 내 눈앞에서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나와 만나는 인연들 이런 사람들 먼저 구제해 주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출세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세관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출세관의 뜻은 두지만 현실을 딱 뿌리 내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도 짓고 살아야 됩니다 남들 힘든 거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도와야 되고 그러나 그것도 너무 과도하면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다는 자기 마음이 흔연하게 나오면 괜찮은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으로 분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마음을 내면 저는 그런 분들도 봤거든요 좋은 마음을 낸다고 냈는데 그때는 내가 뭐에 꽂혀서 좋은 마음을 확 냈는데 나중에 가서 막 크게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그때는 잘 나갔었는데 나중에 좀 사업이 안 돼서 망했단 말이죠 그때는 옛날에 당신이 이렇게 기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때 괜히 했다 하는 분들도 보고 그러니까 보시도 자기 그릇이 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그릇만큼 해야 돼요 어찌 보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보시를 받는 기관이나 받는 것도 마찬가지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릇이 안 되는데 큰 보시를 받으면 그것도 죄를 짓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복도 짓고 착한 일도 해야 됩니다 인복, 사람, 사람에게 복을 지어서 사람 복도 짓고 먹는 것도 남들에게 많이 베풀고 나눠주면 내가 밥 고르는 일은 없겠죠 사람에게 무해시로 두려움을 없애주면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고 법을 많이 베풀어주면 내가 법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현실 세간에서는 나는 돈으로 왕창 보시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보시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란 말이죠 돈으로 10억, 100억을 보시했어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복은 각각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거죠 인복은 따로고 재물복은 따로고 법보시는 또 따로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세간에는 그렇게 세간상의 어떤 차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출세간의 공부의 뜻을 두는 건 당연하고 현실일도 잘 살아야 돼요 현실에서도 지혜롭게, 자비롭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예민하게 부딪히고 그러지 않고 날카롭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부드럽고 자비롭게 주변 사람들에게 유하고 따뜻하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 제일 큰 복은 그거 같아요 이렇게 사람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제일 큰 복은 성격 좋은 사람 있잖아요 아쉽게 말해 성격이 좋아서 유호해서 남들을 크게 스트레스 주지 않는 사람 그리고 누굴 만나도 남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저도 이렇게 사귀어 보니까 누굴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정말 마음 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를 재단하지 않는 판단하지 않는 자기 판단이 너무 과도하게 옳다라고 여기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옳고 저건 틀렸어라는 게 기준이 과도해요 그런데 아무리 옳아도 그 옳다는 생각에 과도하게 고집하면 그건 상대방을 힘들게 하거든요 또 그건 또 자기도 올바른 지혜도 되지 못해요 중도가 아니에요 본인은 그것이 옳으니까 잘 지킨다 좋죠 그런데 그거를 아직 준비도 안 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상대방을 그러면 그런 사람 앞에 가면 되게 편해요 여러분들도 친구들 만날 때도 그럴 거예요 어떤 친구를 만나면 이상하게 내 치부까지도 다 드러내도 괜찮을 것 같고 못할 말도 여기서는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이걸 어디가 떠벌리지 않을 것 같고 그냥 허용해 줄 것 같으니까 허용되는 곳에 가면 우리는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곳은 어디냐 하면 이 사람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이건 잘했고 저건 잘못했고 저 사람은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이고 막 판단 분별한 다음에 나쁜 놈 좋은 놈 범주 속으로 사람을 가둔 다음에 심지어 그걸 본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 다니면서 막 떠벌리면서 저 사람은 나쁜 놈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다 싶으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말을 못해요 말을 딱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만나지도 않죠 아예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 똑같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큰 복이 이건 것 같아요 존재 자체로 복을 짓는 거죠 누구나 다 허용하고 과도하게 판단 분별하지 않을 때 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재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나와 다른 점 그 사람의 어떤 있는 그대로를 그냥 허용해 주는 그게 진정한 자비고 진짜 사랑이에요 자비는 분별하지 않는 데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한한 자비 앞으로 갔을 때 우리는 저절로 두려움이 없어요 저절로 편안해요 이게 이제 진짜 보시죠 그래서 사람들을 좀 이제 주변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어떤 그런 성품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현상 세계에서는 그래서 아주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절집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법문하시고 포교하고 신도님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주지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이런 자리에 나가는 스님들은 법만 뚜렷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물론 법이 제일 중요하지만 공부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대중을 이렇게 상대하는 자리에서는 법이 아무리 뚜렷해도 현실이 또 안 그럴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성격이 참 좋은데도 법을 모를 수 있잖아요 성품도 좋고 참 착하고 한데 법에 대해서 무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법에 대해서는 나름 밝은데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원하거나 아직 다듬어지지 않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법에 대한 어떤 욕망, 견해 우리 마음 같아서는 깨달으면 성격도 갑자기 천하의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한 방에 확 바뀔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겠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달라요 사람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그 이와 사를 함께 갖추었다 이런 공부인 찾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치와 현실을 아울러 이렇게 갖춘 사람 찾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도 참 훌륭하고 법으로도 훌륭하고 둘 중에 하나만 갖출 수 있을 수 있거든요 참 신기해요 옛날에 우리 어른 스님들 일화 같은 것도 보면 도인인데 독특한 스님들도 많잖아요 시장에 가서 욕도 거칠게 잘 하시고 술도 잘 드시고 이러는 분들도 옛날 일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파격, 격식을 파하는 아주 특이한 행동들을 하는 이런 분들 이야기들도 나오고 단하천연선사 같이 목불, 나무로 된 부처님을 갖다가 도끼로 잘라가지고 떼는 스님도 있고 그 절에 가자마자 주시스님께 인사를 드리기는커녕 법당으로 승당으로 가자마자 우리 불상 같은 상 위에 목마를 타가지고 껄껄 웃는 그런 기행을 하는 스님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아 도인은 다 저래야 되나? 아 도인은 다 저런 풍모가 있어야 도인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 선어록들 보고 선사스님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단하천연선사 같은 경우는 진짜 독특한 경우에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잘 모르긴 해도 단하천연선사가 나중에 공부가 푹 있고 나서는 그런 기행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처음엔 좀 그럴 수 있어요 있기 전에는 또 그 기세에 그 기운에 본인이 이제 그럴 수 있는 뭐 여지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들이 이제 스님들 이제 막 한 소식 하고 나면 막 그냥 세상 두려운 줄 모르고 막 큰소리 친단 말이에요 그럴 땐 그냥 그냥 봐줘요 그리고 그냥 슥 그냥 뒷방으로 가버려요 그냥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그래서 오히려 선사스님들을 보면 정말 자비로 와요 자비롭고 그냥 평범하시고 그래서 현실에서는 우리 현실의 눈으로는 도인을 잣대에 지을 수 없어요 도인들이라도 현실이 되게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현실이 현실도 아주 원만하고 모든 게 그럴 수도 있고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사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잣대로 이 법을 이렇게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도 이 법 공부를 한다고 해서 현실을 함부로 살거나 공하다고 해서 정말 현실을 막 살아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 계율이라는 것을 제정하셔서 처음에 이제 공부가 아직 좀 있기 전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에게 계율을 지키도록 하는 걸 통해서 그런 어떤 함부로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너무 게으른 생활을 하거나 좀 돌이 어긋나는 생활을 하는 것들을 계율로서 이렇게 좀 차단시키는 그런 방편을 쓰신 거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가 좀 많이 익어가고 나면 우리 조사스님 중에 있었던 분처럼 나는 매일 계율을 하같이 지키는 것도 아니지만 방탕하게 계율을 막 어기고 살지도 않는다 나는 하루 일과에 착착 맞춰가지고 살고 맨날 참선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지도 않지만 그걸 안 하지도 않는다 이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저도 근자에 어떤 존경하던 어른 스님을 한번 뵙고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 스님 사는 것을 좀 뵙고 이렇게 온 적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정말 이 공부에 대한 안목이 아주 투철하고 밝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현실에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그야말로 너무나도 편안함을 주는 그 당신의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도 그 정말 소탈하시고 정말 편안하시고 누가 이런 분한테 이렇게 도인이라는 얘기를 붙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쓸데없는 그 망설을 갖다 붙이는 쓸데없는 걸 갖다 붙이는 것 같고 그냥 평범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부지런히 당신 삼지세끼 해드시고 노량 청소하고 하시면서 평범하게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평범한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게 뭐 내가 공부했네 뭐 이런 상 이렇게 막 내지 않는단 말이죠 막 엄청난 제의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뭐 새벽 4시 저녁 예불과 기도와 뭐 이런 걸 반드시 빼먹지 않는다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다고 깨우리시지도 않아요 제가 조희절 처음에 하면서 뭐 제1기도도 안 하고 뭐 동지백중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다 안 한다고 그러고 법회만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너무 그렇게 하면은 절이 운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스님께서 이렇게 하시던 도심 선언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절보다도 더 심하시더라고요 우리 절은 되게 형식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법회 하나 달랑 있는데 법회 때 저희는 3기 반야심경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죽비 세 번 치고 법문 듣고 끝이에요 심지어 그 스님은 가사장삼도 안 입으시더라고요 그냥 있는 대로 가서 법문하고 법문이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하시고 아무런 거리낌 형식 이런 게 없어요 저도 이제 절을 하니까 가끔 이제 한 번씩 신도님들의 얼굴 한 번 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법회 전에 잠깐 인사를 하겠다고 그러기로 오시면은 너무 뭐랄까 이렇게 우리 불자분들이 반드시 스님 제가 멀리서 스님께 삼배드리러 왔습니다 꼭 삼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마시라고 해도 아주 이제 그걸 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 이제 그 그 그 그 절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예절로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절에서는 그 절 안 합니다 우리는 또 이제 스님한테 절 안 합니다 합장하고 반배하고 이제 그걸로 충분하니까 이제 그렇게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도 안 된다 이러면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참 그런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의 뭐랄까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또 필요한 곳에서 잘 활용하면 돼요 필요한 곳에서 잘 활용하면 되고 또 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불교는 이게 격식을 깨뜨리는 이런 것이 불교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저절 다니다 보면요 정말 독특한 절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 절마다의 이게 절은 특히나 그래요 어떤 다른 종교는 획일화된 이렇게 루틴 룰 내지는 의식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절은 독특하지 않나요? 어떤 절은 예부를 하고 어떤 절은 뭐 뭐를 하고 어떤 절은 그것도 안 하고 어떤 절은 죽비만 치고 절마다의 어떤 그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안 그래요 큰 틀은 있으나 그 속에서 자율성 자유로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어떤 특정한 그 격식 거기에 얽매여 있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종교의 태생 자체가 종교의 정신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군에 있을 때는 이제 군법사 스님들이 보면 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이게 약간 선배 어른 법사 스님들이 막 젊은 스님들이 불사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젊은 스님들이 불사를 할 때 젊다 보니까 되게 파격적으로 불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부처님 이렇게 군법당에 장병들 포교하는 곳인데 굳이 부처님 막 세 분 모시고 뒤에 탱화하고 막 닷집에 수민단에 신중단 지장단 뭐 이거 다 만들면서 막 단청 화려하게 하고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우리 포교하는 곳인데 그리고 장병들 앉아서 오래 앉아있기 힘든데 신발 신고 들어오고 의자로 앉고 부처님도 그냥 싹 없애고 그냥 부처님 한 분만 탁 모시고 완전 심플 그 자체로 이를테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군에 갔을 때 초반만 해도 에이 그건 좀 과하지 않을까 그래도 기존 전통은 따라야지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약간 선배 스님들도 맞다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요즘에 맞게 불교도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런 걸 한번 과감하게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죠 어쩌면 바깥에 있는 일반 절보다 거기는 노보사님들이 주로 많으실 거니까 근데 우리 군법당은 젊은 층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것 그래서 어떤 불교계를 좀 선도하는 것도 좋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아서 그런 고민들도 우리가 많이 하면서 불사에 대한 또 법당을 어떻게 우리가 장험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뭐 TF팀도 만들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이게 딱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라는 걸 불교는 딱 정해서 그거 아니면 절대 안되라는 게 없어요 큰 본사쯤 되면 본사 나름대로의 그 대웅전 어디에 위치하고 뭐 어디에 위치하고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본사가 보세요 다 달라요 큰 틀을 어느 정도는 지키는 곳 그것조차도 그절만의 독특함 그절만의 개성이 한두 개씩 꼭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저희가 불교문화 공부할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이게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 형식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많아요 불교는 그런데 어느 절에 가면 그게 아니고 오히려 따르고 그런데 어느 절에 가면 그게 이렇지 않고 따르고 이런 예외사항이 엄청 많아요 불교는 그게 가능한 것이 그렇게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가두지 않고 무한한 자유로움 무한한 변화 변화와 함께 따라 흐르는 거예요 제가 이 나라 저 나라 가보면 인도 부처님 성질을 가면 티베 사찰 중국 사찰 일본 사찰 한국 사찰 심지어 외국 사찰 서양 사찰도 있고요 온갖 다양한 사찰들이 있고 스님들의 생활양식이 다 달라요 가서 보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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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한 같은 부처님 가르침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게 어떤 무휘정법 정해지지 않은 어떤 이런 법의 자유로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런 견해를 내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쉽게 말해 출세간의 마음이 있다고 해서 현실을 막행막식하지 않아요 막 살지 않아요 현실의 법은 법대로 지키고 현실에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대로 지키고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날카롭던 사람들이 처음에 회사 가서 막 날카롭고 윗사람 들이받기도 하고 이러던 사람이 또 처음 자기가 약간 높은 자리에 올라간 밑에 사람 막 막 힘들게도 하고 막 원리원칙 따지고 그러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막 50 넘어가고 나이가 좀 들고 하면 좀 유해 지잖아요 화낼 것도 좀 그냥 유하게 좋게 좋게 얘기하고 날카롭게 할 것도 조금 부드럽게 하듯이 공부인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게 이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도 이 공부인의 세계라는 것도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공부인의 세계라는 우리와는 완전 다를 거야라고 느껴서 도인 나름대로의 도인상을 저 하늘 끝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그런 도인을 우리는 추구하겠지만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런 도인이 아니란 말이죠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도인은 나와 다르지 않은 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다행스럽지 않나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점 아닌가요? 저 20대 때만 해도 이제 깨달았다 하는 큰 스님 한 번 만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왠지 그냥 만나서 마주하고 눈빛만 교환해도 뭔가 저에게 가피가 올 것 같고 삼배만 해도 가피가 올 것 같고 이래서 막 큰 스님 찾아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20대 때 젊은 때는요 그 큰 스님을 찾아가는데 그 문 앞에서도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도인은 뭔가 다를 것 같아서 나를 보면 뭔가 많이 알 것 같고 벌벌벌 떨었어요 왜 내 안에 도인에 대한 엄청난 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정말 그냥 편안한 분 같은 분도 계시고 그러나 또 이제 또 나름 또 날카로운 분도 계시고 사람이 개성이 다르듯이 도인도 개성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은 공부는 우리가 못한다고 느꼈잖아요 30년 동안 앉아가지고 좌선하는 거에 성공하는 사람도 못 깨닫는 걸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거면 우리 못해요 이 공부 근처도 못 갑니다 저 같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공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적어도 카리스마와 강력한 도인이 와서 가르쳐야지 초부터도 부족한데 이게 제가 노리는 점이에요 이 공부가 마음 공부가 이 불교가 저 위에 막 하늘 위에 붕붕 떠있는 그 깨달음의 세계를 확 끓여내려가지고 우리 눈앞으로 딱 가져와야 돼요 우리의 현실로 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이 담담한 현실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깨달음에 대한 상을 깨야 되거든요 상을 타파하면 그게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여래예요 모든 상이 상을 깨뜨렸을 때 거기서 여래를 본단 말이에요 상을 가지고 있으면 여래를 못 봐요 내가 상을 가지고 도인 상을 딱 쥐고 사람을 만나면 나는 카리스마 넘치는 도인을 만나러 왔는데 그냥 동네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조르는 오늘 좀 맛있는 반찬 없냐고 하는 어떤 젊은 스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졸에 계신 어떤 스님 한 분이 좀 이게 도를 아시는 것 같대요 그냥 감으로 그리고 본인이 아까 아는 것처럼 한 번씩 얘기를 하신대요 그러나 뭐 그냥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영 도인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인정이 안 되셔요 그랬더니 뭐 교수님 뭐 배고픔 와서 오늘은 좀 뭐가 있냐고 맛있는 거 없냐 그러고 뭐 그냥 일반 평범한 스님들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도인 아무나 못하는 것 같대요 그럼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도인 안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이 불교계에서 도인 아무나 못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저부터도 누가 도인이라려면 저놈이 도인 짓을 하나 이러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인이라고 딱 본인이 뉘앙스를 풍겨놓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래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일곱 슬투적이 또 힘들어진다는 거죠 도인 행동을 해야 되니까 왜 남들이 대중이 원하는 도인 행동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갇힌단 말이죠 도인상에 갇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살 자신이 없다 그게 차라리 도인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갇혀 있는 동안은 우리는 공부 못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모르긴 해도 도인일 거예요 왜냐하면 뉘앙스를 안 풍기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사실은 이게 딱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우리 불자단분들도 많이 그러세요 이 자리 딱 확인하고 나서 못 버텨요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이걸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도반한테도 얘기하고 싶고 내가 이걸 알았다 하고 근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막 근질근질해가지고 나중에 알아요 얘기 안 하길 잘했다 하고 거기에 갇혀버리면은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공부한 바로 봤을 때는 진짜 도인이라는 상을 가진다는 게 합당한 얘기인가 합당한 일인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뭘 도우라고 하고 뭘 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법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뭐 대단하게 느끼고 그럴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도 친밀한 거지 우리와 너무나도 평범한 것이지 그러니 가장 궁금한 스님들은 이걸 평상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평상심이다 우리가 뭐 평범하게 너무나도 평범하게 내 쓰고 있는 이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언뜻언뜻 그 공부인들이 일상에서 삶을 사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냥 도인 같지 않단 말이죠 어떤 어른 스님이 당시 은사스님 그 도인 아주 유명한 큰 어른 도인 스님이신데 그 스님과 일화를 막 들려주는데 너무 재밌어요 뭐 진짜 이렇게 그냥 천진한 젊은 친구들 노는 것처럼 옛날 같으면 뭐 그냥 뭐 TV 안 나온다고 그 내 보고 싶은 프로 안 나온다고 나가서 막 전부 저 저 이게 뭐죠 이거 안테나 왔다 갔다 한번 하라래고 뭐 못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스님이 또 그래요 그 스님 도인이라고 내가 찾아갔는데 막 커피를 갈고 있더라고 녹차 안 주고 왜냐면 근데 젊은 스님이 커피 갈고 있으면 그런가 봐 하는데 어른 노스님 큰 스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랬더니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갈고 있다 이게 깨지잖아요 특이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에 우리는 깨진다니까요 그 모든 거 하나하나에다가 다 어떤 상을 개입시켜요 진짜 공부는 이런 것들도 이거 다 상이거든요 가사 장삼 머리카락 출제가 남녀 내가 30년 공부했다 20년 공부했다 10년 공부했다 전부 다 상이에요 상 그런 것들 여기는 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묻는다 만일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언제나 모두 본래 마음이라면 육신이 무상한 때에 어째서 본래 마음을 보지 못합니까 아니 이렇게 내가 걷고 움직이고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고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본래 마음이에요 본래 마음 근데 그렇다면 어째서 이 본래 마음을 늘 쓰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 본래 마음을 보지 못합니까 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답한다 본래 마음은 항상 눈앞에 나타나 있지만 그대가 보지 못할 뿐이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분별을 보던 습관 때문에 이 본래 마음은 못 봐요 본별만 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몇십 년을 그 집에 살았어요 그 집 담벼락 밑에 매년 한 번씩 피던 멘들레 다양한 풋꽃들을 나는 전 관심이 없었어요 그 집에 30년을 40년 50년을 살았어도 그 꽃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이 한 50 됐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대문 옆에 아름다운 작은 야생화가 하나 피어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우리 집에 있었나 하고 너무 놀라운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그 꽃이 없어서 그 꽃이 없어서 매년 못 봤던 게 아니에요 그 꽃은 매년 그곳에서 피어있었지만 내 마음이 그걸 보지 않았어요 회사를 가야 되고 돈을 벌여야 되고 자식 뒷바라지 해야 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딱 가 있으면 늘 있던 게 안 보이거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해가 뜨고 그것이 이 구름과 함께 펼쳐내는 놀라운 그림들이 너무나 감동적이거든요 저는 그걸 20년 동안 모르고 살았어요 20년 동안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20대 중반쯤 됐을 때 민들레를 한번 봤던 그 이후에 그 해가 너무 기억나요 그 해에 봄에 온갖 봄꽃들이 난생 처음 보는 봄꽃들이 이렇게도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정말 너무나도 놀라웠었거든요 그런데 봄이 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나무들마다 작은 초록의 이파리를 틔우는 그 연 초록의 잎들이 난생 처음 보는 것들이었어요 전부 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은 그리고 여름에 우거진 그 숲 속에 가서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 모든 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다 놀랍게 아름다웠어요 그다 단풍이 드니까 그때 처음으로 그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고달고달 할 때 제가 항상 하던 말이 뭐지? 단풍 놀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단풍 놀이는 뭐지? 단풍 놀이를 왜 가는 거지? 단풍 가지고 왜 놀이를 가지? 단풍 보러 왜 가지? 이해를 못했어요 전혀 1도 이렇게 단풍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좀 전에 이렇게 여기 도로로 들어오는데요 여기 딱 들어오는 길목에 좌우측에 한길로 쫙 벚꽃이 터널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팍 들어오는과 동시에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한 100미터 정도 될려나 한 1, 200미터 되는 벚꽃 터널에 바람이 확 불어서 벚꽃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많은 벚꽃이 한꺼번에 떨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꽃비가 내리더라고요 벚꽃 터널에 아주 꽃비가 내리는데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제 인생에 없었어요 제 인생에 없었어요 어느 날 문득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였다 근데 나는 그 친구의 존재도 잘 몰랐다 존재감이 없어서 그냥 그런 친구가 있나? 몰랐다 그런 사람이 그때는 별로 친하지도 않고 별 관심도 없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한 10년 있다가 제가 아는 사람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사귀기로 했다 그래서 사귀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난 초등학교 오지간하면 다 아는데 해서 다시 가서 찾아봤더니 옛날에 내가 정말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친구였더라 없던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자기 의식 분별로 의식하는 것만 내 인생에 탁 드러나요 양자 물리학에서도 그러잖아요 본래 이거는 그냥 무한 가능성으로만 있다 양자 스프에서 무한 가능성으로만 있어서 그냥 가능성 파동으로만 존재한다 이걸 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을 정도의 가능성의 파동으로만 존재하다가 내가 관찰할 때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나타나주기를 의도를 하면서 관찰할 때 거기서 입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 입자가 공으로 되어 있는 입자라면 이 입자를 빵꾸가 두 개 뚫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얘가 이걸 던졌을 때 저쪽으로 건너 지나가는데 이게 입자면 입자면 이 구멍으로 가든지 저 구멍으로 가든지 한 구멍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저쪽에 가 있으면 그 공이 저쪽에 가 있으면 한 구멍만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자가 분명히 한 구멍을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보지 않고 공을 탁 던지고 나서 보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저쪽에 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동시에 두 구멍을 다 통과한 거예요 양자 물리학의 연구 같은 걸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입자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파동이면 가능하잖아요 파동을 쏴주면 이 파동이 양쪽을 같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관찰을 했더니 한쪽으로만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관찰을 안 할 때는 두 군데를 통과하다가 파동이었다가 이게 우리 현실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꽃이라고 이름 부리기 전에는 나에게 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꽃이라고 이름 불러줬을 때 뭐라고 네이밍을 해줬을 때 그때 그것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존재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람으로 다가오고 또 어떤 사람으로 다가올지도 내가 결정짓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별로인 사람인지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인지 중요치 않은 사람인지 본래 그 어떤 존재에도 그런 중요도의 비중 이런 건 원래 없단 말이죠 분별이 없는 대상을 가지고 내가 분별의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서 그 분별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점수 매긴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성격 좋고 나쁘고 울고 그러고 훌륭한 사람, 못난 사람 내가 기준 매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은 더 친해지고 싶고 저런 사람은 더 밀쳐내고 싶고 그럼으로써 자기 인생에 평등한 이 세상에는 그냥 있는 이대로를 내가 어떤 것만 딱 내 눈앞에 사진 찍을 때 보면 앞에 여기만 초점을 맞추면 뒤에가 딱 아웃포커싱 되듯이 내 인생에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줌인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안 보여요 세상에는 전체가 이미 있지만 내 세상에 본래 전체가 다 드러나 있지만 내 분별의 세상에서는 내가 딱 주민시킨 그것만 내 인생에 딱 드러나요 그리고 나는 내 의식이 거기에 갇혀버려요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해도 그 기준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생각하고 그 기준의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럼 그 필터가 견고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내가 옳다라는 필터 나는 뭐 여당이라는 필터 나는 불교가 이거라는 종교가 이거라는 필터 내 인생에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 이런 건 사람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저런 건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저런 걸 하는 놈들은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필터 있잖아요 그런 필터를 견고하게 가진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 필터에 딱 들어맞는 것만 내가 옳다 그러다가 정해놓은 그 필터에 딱 맞는 사람만 좋은 사람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나머지는 다 나쁜 사람들이거나 비중 없는 사람들로 딱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인생이 이제 축소되버려요 확 인생이 이렇게 확 인지협착 인지협착 의식이 확 줄어든다니까요 내가 요만한 필터를 가지고 요만한 구멍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노란색 필터를 가지고 빨간색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그만큼 밖에 그 색깔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분별이라는 필터 때문에 세상은 무한한 가능성 속에 있는 이들의 진실이 100% 드러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자기 분별의 필터에 딱 가로막혀서 분별의 필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아들, 내 남편, 내 부모님 그거는 내 필터로, 내 분별이라는 필터로 걸러진 부모님을 만나요 평생 진짜 부모님을 못 만나요 진짜 남편도 못 만나고 진짜 아내도 못 만나요 진짜 자식도 못 만나요 내가 딱 필터로 규정 지어놓은 자식 그 자식만 만나요 막 오디션 프로그램의 대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죠 내 아이는 저런 애가 아닌데 내가 분별의 필터로 바라본 아이 밖에 안 봤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렇게 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진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교육이라는 게 이 분별의 필터를 자꾸 더 씌워주는 거거든요 식의 증장이래요 인식, 의식이 자꾸 증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그것만 배워왔으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계속 그거를 덧칠덧칠하면서 배워왔다 보니까 이제는 분별의 필터로 보는 거 외에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낯설어진 거예요 원래 이게 나에게 익숙한 건데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건 이제 너무 낯설어진 거예요 법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이 투명한 시야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투명한 시야 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이 안목 이게 별로 없어진 것이냐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꽃은 항상 있었어요 내가 안 봤을 뿐이지 즉, 뭐와 같으냐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차 창 밖을 우리는 항상 내다봐요 그런데 대구 올 때, 대전 올 때, 시골을 지나갈 때 봄날에 꽃피는 날, 봄 풍경을 볼 때 가을에 단풍물 풍경을 볼 때 겨울에 눈내린 풍경을 볼 때 도시와 시골 풍경, 굴뚝과 그냥 바깥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오는 내내 뭐만 봐요? 바깥에 풍경만 봐요 풍경을 보면서 야, 좋다 야, 별로다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풍경을 항상 보는데 그래서 풍경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우리는 항상 풍경을 보기 이전에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이 투명한 유리를 먼저 봤단 말이에요 이 투명한 유리를 먼저 보지 않고는 바깥에 있는 풍경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바깥에 풍경을 봤다라는 사실은 이미 내가 이 유리창은 먼저 봤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유리를 보도록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유리 바깥에 세상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다는 아니지만 이 첫 번째 자리 여기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지 않느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눈앞에는 그게 안 보여 라고 했더니 눈앞에 뭐가 있단 말이야 저 전봇대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르쳐 보입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이제 가르쳐 보여요 적어야 하고 그럼 기차 안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유리창을 보인단 말이에요 유리창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이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게 가르쳐주는 저 바깥을 봐요 그래 저 전봇대 아니 이거 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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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아 저 하늘 구름 맨날 유리창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은 맨날 바깥 풍경만 본단 말이에요 안 볼 재간이 없어요 유리창은 이 첫 번째 자리 유리는 안 볼 재간이 없어요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여러분 이걸 보려면 먼저 자기 상품을 먼저 봐야지 이게 보여요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려면 자기 첫 번째 자리에서 자기 성품 소리를 듣는 성품 그 성품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걸 따라가는 분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본래의 자기 진정한 자기 언제나 보든 듣든 늘 확인되고 있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나의 진정한 당처에요 나의 진짜 알맹이에요 알맹이 핵 핵심 왜냐하면 보는 거 듣는 거 이 다 달라지잖아요 분별되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거는 왔다 가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게 중요하지만 보이는 건 왔다 가잖아요 전부 다 성격한 거 사라지잖아요 이게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난 이게 좋아했는데 딴 사람은 이거 말고 저게 좋다잖아요 그럼 어느 게 진짜 좋은 건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옳은지 저거 옳은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는 건 관두자 말이에요 알 수 없는 거는 핵심이 아닐 수 있잖아요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그래봐야 좋다고 하고 나쁘다고 하지만 왔다 가는 거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인 건 뭐냐 볼 때 보이는 대상은 늘 바뀌죠 이것도 보였다가 저것도 보였다가 나에겐 이렇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겐 저렇게 보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법일 수가 없잖아요 불의법 하나인 게 여여한 게 법이거든요 여여한 거 한결같고 한결같은 것 여러분에게도 여여하고 저에게도 여여하는 여러분도 지금 이거 하나 쓰고 있고 저도 이거 하나 쓰고 있는 본다 할 때의 보는 성품 듣는다 할 때의 듣는 성품 이것만이 똑같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죠 이거는 배우지 않은 갓난애기도 똑같죠 갓난애기도 똑같단 말이에요 분별하기 이전에 분별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배경에 따라서 대상을 다 다르게 파악하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파악하니까 그걸 어떻게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에 대한 분별은 이거는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어요 이걸 취해야 되는지 저걸 취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여기면서 이걸 취하지 못해 괴롭고 저걸 버리지 못해 괴롭지만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내 인생에 엄청 큰 도움이 되고 취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자기 생각을 믿고 분별을 믿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믿고 분별을 믿으면 나는 남들보다 잘났거나 못난 사람이 돼요 나는 인생을 잘 살았거나 못산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은 잘 산 것도 없고 못 산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이대로 해요 있어야 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것은 평등해요 부자로 사는 경험과 가난하게 사는 경험은 완전히 평등해요 어마어마한 인류의 성취를 한 사람의 삶의 경험과 그냥 농사진 사람의 경험이 완전하게 평등해요 이거는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이 그래요 우리가 듣는다는 경험이 어떤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좋고 어떤 소리는 듣기 싫다 좋다 싫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내가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막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엄마 뱃속에서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기인 것처럼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이게 소리라는 걸로도 말할 수 없는 갓난아기 이게 소리인 줄 알겠어요 소리라는 말도 없어요 개념도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더욱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언어 개념 1도 없이 지금 막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데 이거 생각이죠 내 귀 이거 생각이죠 저 소리 이거 생각이죠 듣는다 이것도 생각이죠 다 빼보세요 내 귀 저 소리 듣는다 다 빼보세요 진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로 이 소리가 저 바깥에 있고 듣는 내가 여기 있어서 내가 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 소리로 내 귀가 쫓아나가나요 진짜 둘인가요 이게 좀 쉬운 방법 방편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소리를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느껴요 그러다가 잠깐 눈을 딱 감아 보면 눈을 감고 새까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이게 뭐 허공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그냥 텅 빈 공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우리가 식무변처 이런 말을 해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신들의 세계 우리가 인간이 윤회하면서 갈 수 있는 최고 단계의 신들의 세계를 식무변처천 공무변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또 비상 비비상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우리가 우리의 원초적인 진짜의 암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식이 알미 첫 번째 보세요 공무변 공에서 텅 비어서 한계가 없는 경계가 없는 끝이 없는 그냥 텅 빈 것 같은 이 소리를 내가 듣는다는 생각을 빼면 왜냐하면 나도 왔다 가는 거니까 내 몸 왔다 가는 거잖아요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건 왔다 가는 거니까 진실하지 않다 깐난 애기 때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귀가 들었으면 깐난 애기 때 그 귀는 지금 없는데요 귀 안에 있는 어떤 그 귀 안에 있는 어떤 기능이 들었겠죠 그 기능도 지금 다 사라졌고 지금 새 걸로 바뀌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듣는다 했고 지금도 듣는다 한단 말이에요 10대 때도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나라고 하던 그 경험은 뭐고 지금 나라고 하는 이 경험은 뭡니까 그 나라고 하는 게 몸인가요 이 듣는 게 이게 몸이 듣냐는 말이에요 몸을 왔다 가는 거예요 몸이 듣는 거면 여러분이 죽고 나자마자 얘는 들어야 돼요 죽어도 지금 목숨이 딱 끊어져도 얘는 들어야 돼요 귀가 있으니까 귀가 듣는 거면 몸이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몸이 듣는 게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듣는 게 아니고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텅 빈 공 공에서 텅 빈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걸 딱 체험하고 그래서 공의 체험이란 말이 그래서 있어요 공을 체험하게 되면 정말 막 그야말로 공무변처예요 이걸 이래서 불교에서 아 무색게 사천을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렇게 얘기했구나 공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아무 이 세상에 다 있는데 이게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탁 이 체험을 할 때 그냥 눈앞에 실제로 눈앞에 있는 물질이 그냥 싹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지만 그 공을 탁 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텅 빈 공인데 이 텅 빈 공인데 이게 또 완전히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있기는 다 있는데 이게 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 텅 빈 공이라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알미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어있는 공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죽어있는 공이면 이걸 확인 못한다고요 완전히 죽어있는 공은 아니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가 방법으로 그냥 작은 경험으로 이렇게 한 번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걸로 얘기를 드린 거예요 눈을 감고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일단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다 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드러날 때 아무것도 없는데 이 텅 빈 허공과도 같은 이 허공을 나라고 본단 말이에요 눈을 감았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텅 빈 허공 끝도 없는 허공 그 허공을 나라고 봤을 때 그 내 위에서 이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이 소리가 왔다 간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이 몸을 나라고 할 때는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다가 되는데 이 허공 법신을 나라고 할 때는 내 위에서 이 소리가 왔다 가잖아요 이 공무변 처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텅 빈 허공이라는 진정한 자기 허공 법신에서 소리도 왔다 가죠 물건도 왔다 가고요 사람도 왔다 가고요 우주도 왔다 가고요 별, 하늘, 은하계가 전부 다 우리 마음 위에서 왔다 가요 근데 이게 왔다 갈 때 보면 어때요? 식무변처 식이 뭐냐면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근데 이걸 그래서 인도에서는 순수의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식은 봐서 안을고 들어서 알고 알자마자 분별해서 아는 것 그거를 불교에서 식이라고 해서 그 식은 전식득지 모든 식을 지혜로 바꿔야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식을 깨뜨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식이 일어나기 이전에 아는 암 아는 이게 한문으로 G자를 쓰기도 해요 순수하게 첫 번째 자리에서 아는 암 분별해서 아는 암 말고 그거를 성품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리가 들을 때 보면 이 공무변처라고 불릴 만한 텅 빈 허공에서 식무변처 식이 어디나 다 있어요 이 암이 어디나 다 편지에 있어요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내가 나 위로 암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눈으로 볼 땐 또 이렇게 보는 게 드러나고 바깥에서 자동차 소리가 빵빵 거릴 때는 그 빵빵 소리가 저쪽에서 또 내 위에서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그래서 공적 영진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텅 비었으나 소성려하게 아는 이것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실한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이것만이 진실해요 어떤 소리다 난 어떤 소리를 들었어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들을 수 있죠 어디 하나에 집중하면 어떤 소리가 들어도 못 듣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듣고 저 사람은 못 들었어 싸워보세요 답이 나오나 그거는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도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소리 따라가는 거잖아요 소리 따라가면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싫어하고 모양 따라가면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모양 따라가지 않고 모양을 보고 있는 알고 있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아는 이것은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듣는 성품 이것은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무런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들리든 이 소리가 들리든 이 소리가 들리든 아무런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마음이에요 듣는 성품 이것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마음이냐 이것도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이것도 마음이에요 하는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 이게 이 할 때 이 할 때 이게 마음이에요 묻는다 묻는다가 마음이에요 만일 만일의 마음이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이거 하나하나가 다 법 아니에요 보이는 하나하나가 마른 떡막대기가 법이고 뜰앞에 잔나무가 법이고 동산이 무리로 간다고 하든 호떡이라고 하든 무슨 말이 한나 나오더라도 딱 움직였다 하면 그게 법이에요 작용했다 하면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 저것이 법이구나 한다면 그건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것이 있고 저것이 법이구나 하는 이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틈이 없이 그냥 이거예요 여기 어떤 소리 개념도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저 소리가 법인가 이런 건 아니라고요 그냥 이럴 뿐이지 그래서 본래 마음은 항상 눈앞에 나타나 있지만 그대가 보지 못할 뿐이다 묻는다 마음이 이미 드러나 있다면 어째서 보이지 않습니까 돌이 물었다 그대는 꿈을 꾼 적이 있는가 답한다 있습니다 묻는다 그대가 꿈을 꿀 때 꿈속의 그것은 그대의 본래 몸인가 답한다 예 저의 본래 몸입니다 다시 묻는다 그대가 말하고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이 그대와 다른가 다르지 않은가 답한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꿈을 비유해서 묻는 거예요 꿈속의 등장인물 나라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게 너의 몸 맞냐 내 몸 맞습니다 그럼 그 몸이란 네 꿈속에 있던 그 네가 네 몸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것과 이 몸은 다르냐 같으냐 다르지 않죠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밤에 꿈을 꿔요 그럼 이 밤에 꿈을 꾸면 내가 내 마음 하나가 꿈꾸는 의식 하나가 의식 하나가 꿈으로 이렇게 펼쳐진 거죠 내 마음 하나가 꿈으로 이렇게 펼쳐져서 꿈 전체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꿈 전체가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 전체가 나죠 꿈속 등장인물 하나 꿈을 꿀 때는 꿈속 등장인물 하나 얘가 이 몸 하나 이게 난 줄 알고 살 거 아니에요 꿈을 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 꿀 때는 얘가 난 줄 알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리고 내가 움직였어 내가 길을 걸었어 내가 말을 했어 내가 성공했어 내가 실패했어 이러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느끼잖아요 그리고 내가 회사에 갔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났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도 꿈이고 꿈은 내 마음에서 그냥 펼쳐진 거잖아요 나도 꿈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나도 내 마음이 만든 거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다 마음이잖아요 남도 내 마음이잖아요 빌딩도 내 마음이고 산과 들과 구름과 꿈속에 등장하는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마음 하나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동안은 우리가 분별망상의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은 이 몸만 나인 줄 알아요 끝끝내 이 몸만 나다 저건 남들이다 다른 사람들이다 나와 내 행동이 둘인 줄 안단 말이에요 나와 남이 둘인 줄 알고 이 모든 것이 그냥 통으로 꿈 하나란 말이에요 꿈 하나 이것은 언제 분명해지느냐 꿈에서 깨자마자 일시에 분명해진다 꿈 깨기 전에는 자각몽을 꿈속에서 이게 꿈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자각몽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어떤 스님이 나타나서 야 이거 꿈이야 마음 하나가 그냥 꿈이야 실은 나도 너고 이 우주 전체가 다 너 하나야 마음 하나야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고지곳도로 있겠냐는 말이죠 그렇게 믿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답한다 이미 다르지 않다면 이 몸 그대로가 그대의 근본 법신이며 이 법신이 곧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그랬어요 즉 이 꿈의 비유처럼 꿈속에 있을 때는 나 따르고 세상 다르고 나와 너가 둘로 나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있고 못 사는 게 있고 온갖 분별된 분별된 것으로써 꿈속을 허우적거리며 산단 말이죠 그런데 꿈에서 그 꿈속에서는 아무리 이게 이 통으로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너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죽어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이 우주 전체가 나야 이러면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그거는 부처님이나 아시는 거지 내가 그걸 깨닫는 건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믿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 우주 전체가 통으로 나다 내 마음이다 이러면 내 마음이 이거 다 피어낸 거다 이렇게 하면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이 개체적인 이거 하나가 내가 아니라 이 우주 허공법신 전체가 나고 하늘에 별이 나고 구름이 나고 윤석열 이재명이 전부 다 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다 나고 우크라이나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까지 다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믿겠냐는 말이에요 아 내가 할 일은 아닌데요 저는 그거는 못 깨닫겠는데요 야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저건 못 깨달을 것 같아요 야 저렇게 된다 저게 말이 돼?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딴 사람은 깨달아도 나는 못 깨달을 거야 이게 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깨닫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남들 다 깨달아도 나는 못 깨달을 거야 나는 못 깨닫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깨닫겠어? 야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우주 전체가 나라고? 이게 말이 안 돼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꿈꿀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꿈 깨고 나면 그게 그렇게 힘든 거든가요? 꿈 전체가 나였다라는 거를 실제가 아니었다라는 걸 꿈 전체가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공한 거였잖아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꿈이라는 인연 따라 그냥 잠깐 생겼다 허공처럼 살았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꿈이? 어제도 꿈과 똑같아요 작년도 꿈과 똑같고 여러분 인생이 50년 60년 살아왔던 그 인생이 꿈하고 똑같아요 어디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내가 괴롭다라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 괴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 꿈하고 똑같아요 어디 있어요? 꿈에서 딱 깨고 나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하품하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막 기가 막히다 이러면서 막 이런 사람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가 찰 노릇이다라면서 어떻게 어젯밤 그 꿈이 꿈이지? 이러면서 막 기가 찬 본 적 있나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 꿈이었네? 이러고 끝이에요 그냥 너무 지극히 당연한 너무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그건 그냥 꿈이었을 뿐이구나 실체가 아니었구나 아 그 꿈 전체가 그냥 내가 만든 그냥 영화 같은 거였구나 그 꿈 전체가 내가 그냥 만든 내 마음 하나가 나온 거였구나 라는 게 너무 명백해지잖아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깨기 전에는 도저히 내가 못할 것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이 공부가 그와 같다 뭐가 꿈이냐 분별이 꿈입니다 분별의식 분별의식을 분별의식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색안경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계속해서 온갖 알록달록한 필터를 가지고 분별의식을 늘려가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이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 그걸 가지고 내가 만든 이 분별의 필터를 가지고 바라보이는 그 세상 그 세상은 내가 만들었죠 그죠? 그럼 그 세상은 이 세상에 몇 개가 있을까요? 여기 내가 만든 것밖에 없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 분별의 세상은 사라지겠죠 내가 만든 이 분별의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라고 여겼던 그 세계는 어젯밤 꿈처럼 물고뿜처럼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 불쌍해서 어떻게 그 생각을 믿는단 말이에요 내 자식은 나 없으면 절대 못 살아 내가 챙겨줘야 되는데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실제라고 여기는 그 의식은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자기 분별이 만든 의식이에요 어쩌면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그 자식은 부모님이 부모님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했으니까 부모님은 모르겠지만 자식은 부모님이 나한테 너무 과도하게 막 간섭하는 게 스트레스 받았을 수도 있죠 오히려 부모님이 탁 간섭 안 해주면 더 자유로울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근데 나는 자식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쟤는 못 살아 했는데 사실은 저 아이는 내가 없으면 더 자유로울 수도 있죠 물론 엄마가 없으니까 서운함은 있겠지만 그래도 내 인생 사는데 문제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 분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분별이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다대요 요즘에 그 젊은 부부들 보면 남자가 마마보이 이런 경우가 많대요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 아빠가 이렇게 딱 끼고 살고 하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하나 간섭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남편하고 결혼하는 게 맞는지 과도하게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고 나면은 이게 없다라는 것이 그게 내가 만든 꿈이라서 내가 만든 분별의 꿈이잖아요 그 꿈이 눈 깨고 나면 잠에서 깨고 나면 꿈이 없듯이 내가 분별해서 딱 깨어나고 나면 이 세상에 본래 있지만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살다가 나 혼자만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 텅 빈 곳에서 이 소리가 그냥 생기고 사라지듯이 이 텅 빈 공무변 식무변 이 텅 빈 공적 영지한 우리 마음에서 내 마음 위에서 소리도 왔다 가고 빛깔도 왔다 가고 모양도 왔다 가고 사람도 왔다 가고 나도 왔다 가고 내 성격도 왔다 가고 내 감정도 왔다 가고 별도 왔다 가고 하늘도 왔다 가고 구름도 왔다 가고 그냥 왔다 가는 것들이에요 꿈처럼 그래서 아 왔다 가는 게 내가 아니라 이 소리가 이게 제가 이게 법이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건 법이 아닌가요? 이 텅 빈 이 바탕에서 아무 소리가 없다가 들렸다가 또 아무 소리가 없단 말이에요 소리가 없는 줄 알아요 소리가 있을 땐 있는 줄 알고 소리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늘이에요 늘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바탕이니까 바다와 같으니까 파도 치듯이 바다 위에서 파도 치듯이 파도가 있을 때도 바다고 파도가 없을 때도 바다예요 늘 본성은 오거나 가는 게 아니죠 보는 이 성품 듣는 이 성품 이게 모양이 있어요? 귀가 듣는 게 아닌데요? 이게 모양이 있어요? 소리는 모양이 있지만 소리를 듣는 성품이 모양이 있습니까? 이 소리를 듣는 이 성품이 나이가 있나요? 한 70살쯤 됐나요? 이 몸의 나이가 70이라고 해서 이게 듣는 성품이 70살입니까? 이게 남녀가 있나요? 크기가 있나요? 저 사람과 내가 이게 다를까요? 여기는 그 어떤 모양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소리가 있든 없든 늘 환경같이 있는 거예요 벌레에 있는 거예요 벌레에 있는 거 이게 없으면 이 소리도 드러날 수 없고 나도 여러분도 모든 것이 삼나마삼 어떤 것도 하나 드러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모든 것의 바탕이니까 그러니 이거는 있다 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있다 없다라는 개념은 분별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용어로 이거를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다가 한번 이 자리가 한번 확인이 돼야 돼요 제가 엊그제 뵙었다는 그 어른 큰 스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옛날에 선사스님들 시대에는 언어도 언어의 발전 자체도 좀 좋지 못했고 법문을 듣는 사람도 준비가 되지 못했고 교육 의식 수준도 좀 낮았고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대학교까지 거의 다 받았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다 이해하고 또 지금은 아주 언어나 책이라든지 온갖 매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언어라는 게 상당히 놀랍게 발전이 돼서 방편이 달라져야 된다 부처님 당시 방편과 중국 선불교의 방편이 새로 왔듯이 지금은 지금의 시대에 맞는 또 새로운 방편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뭐가 새로운 방편이냐 말로 말이라는 방편을 가지고 이 법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는 걸 통해서 이거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젊은 스님들은 이 법을 말로써 설명해 줘야 된다 사실은 여러분 육조 마조 황벽 임재 백장 전부 다 대주해해 전부 다 말로 자상하게 법을 설명했어요 나중에 이제 가서 엘리트 스님들을 말에 자꾸 걸려 넘어지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막 한 대 때리고 하는 이런 어떤 것이 있었고 그 당시 또 유학하는 사람들이 그 유교가 불교라는 높은 학문에 너무 많이 이렇게 게임이 안 되니까 쉽게 말해 논쟁과 싸움 이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불교라는 그 높은 사상을 유학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학자들과 어떤 사회 저명인사 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붐이었어요 붐 선공부라는 게 붐이었어요 그래서 선음 공부를 해서 깨달은 사람과 깨달지 못한 사람 이게 엄청난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선공부를 안 하면 뭔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유학 가지고만 이제 이 학자층에 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당말 송나라 초 이때 대해수님께서 서장이라는 책이 대해수님이 유학자들 내지는 무슨 요즘 말하면 도지사 장관 이런 사람들 그런 공부인들에게 선공부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서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공부해라고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가나선의 교과서 가나선을 창시한 책이잖아요 서장이라는 책이 이러다 보니까 그 유학자들이 선을 공부하는데 스님들을 중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그 중에 도인 찾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책으로밖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으로나마 공부를 안 하면 이 유학자들이 학자층에 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선을 스님한테 가서 진지하게 법문 듣는 게 아니라 책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책으로 그러니까 스님한테 직접 법문 듣지도 않고 책으로 선어록을 공부해가지고 난 안다 불교 이거구나 선 이거구나 그래서 의리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뜰 앞에 잔나무라고 했는지 아느냐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러이러하다 이 선에는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막 생각으로 풀어서 하는 문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문자선이라고 해가지고 문자에 치우치는 것들 다 깨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원호스님의 그 안목 공부에 대한 법에 대한 안목이 어쩌면 아주 높아요 우리 보통 백암록하는 그런 것도 원호스님께서 이렇게 주석하고 평창을 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높이 평가받듯이 그런데 이거를 대해수님이 자기 은사인 원호스님이 정말 걸작을 남긴 책을 사람들이 보니까 이 유학자들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책 보고 나서 그냥 이걸 외워가지고 선공부한다라면서 다니니까 그걸 패단을 없애주기 위해서 다 태워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문자선을 막 과감하게 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불교는 가나선 불교잖아요 그런데 가나선을 창시한 대해수님이 문자선은 아니다 라고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은 문자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 법문하는 분들은 전부 다 주장자 들고 꿍꿍 내려치고 자상하게 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선의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패단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패단이 나타나지 않아요 잘 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법문을 직접 듣잖아요 직접 들을 땐 그런 일들이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스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말이라는 방편을 가지고 말이라는 게 이게 속제 진제 속제 할 때 속제라 되거든요 세속제 말이라는 건 진리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도구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걸 문자 반야라 그래요 언어 반야란 말이에요 말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이 반야를 설명할 수 있는 끝까지 설명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은 아주 쉽게 쉽게 터져 나간다 이 자리를 확인한다 당신 스스로 그렇게 해보니까 이걸 확인하고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 선을 초기 선을 이렇게 말을 통해 법문을 통해서 언화되어 하도록 이끌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스님 그런데 저도 스님의 말씀에 백번 동의를 하고 저 또한 그러고 살고 있으나 그렇다면 선에서는 선조사선의 선의 선사스님들 중에 일부는 왜 그렇게 문자선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타박을 했을까요 했더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 책 보지 말고 진울스님의 수신글 같은 책을 보라고 저보고 권해주시더라고요 진울스님의 그 해오라는 말이 정말 지금 사람들의 근교와 딱 맞는다고 하시면서 한국 불교는 진울스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울스님의 법문 듣다가 깨달아서 해오하고 나서 수행을 통해 도로 점수 후에 오랜 오랜 수행을 통해 점수 후에 이제 증오하게 되는 것이다 그까지는 내가 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스승이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다를 계속 가르쳐 보일 뿐이지만 그런 인연이야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시절 인연을 만나서 딱 깨닫는 것이겠지만 그 자리까지 물먹으러 가는 데까지 델다 줘야 된다 스승의 역할이 그 스님은 저랑 공부하는 그 길도 달랐고 뭐 스승도 달랐고 이 스님은 뭐 어디 저 산골짜기 사시는 분이라 유튜브는 이런 거 잘 모르는 분이신데도 공부의 길이 어찌 보면 달랐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도 대화를 하니까 딱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정말 이렇게 공감가는 말씀을 듣고서는 저 또한 참 좋았던 시간이었거든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달마혈맹론 오늘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어떤 거였냐면 이제 꿈을 꿀 때 꿈속에 이제 꿈속에 있는 자기가 꿈을 꿀 때도 꿈속에 자기가 있잖아요 그 자기 그것이 그것이 자기 몸이냐 벌레 몸이냐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그 꿈속에서 그 자기가 말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게 꿈속에 내가 있고 꿈속에 내가 말하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게 꿈속에 그게 꿈속에 나라는 것과 같으냐 다르냐 다르지 않다 꿈속에서는 보면 꿈속에 등장인물도 나고 꿈을 꿈꾼 자가 있잖아요 꿈꾸는 의식이 있다고 보면 꿈꾸는 그놈이 꿈속에 주인공 역할도 했다가 주인공이 활동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꿈꾸는 의식이 하는 거죠 꿈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도 전부 다 꿈 꿈 하나가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꿈을 꿀 때는 꿈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삼라만상 만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하나가 의식 하나가 꿈의 세상으로 확 펼쳐진 거잖아요 꿈을 꾸는 의식 이건 뭐 몽중의식이라고 한다면 꿈꾸는 의식 그거 하나가 꿈속에 주인공도 만들고 친구들도 만들고 부모님도 만들고 사건 사고들도 만들고 빌딩도 만들고 산화대지, 별, 우주, 구름 모든 걸 확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젯밤 꿈을 꿨다면 그 꿈속의 세계 세계를 창조했잖아요 너무 간단하게 창조하죠 우리가 뭐 창조주, 조물주 하면 대단하게 여기지만 매일 밤 내가 내 꿈의 창조주고 내 꿈의 어떤 조물주로서 꿈의 세계를 확 만들고 꿈속에 아마 한 70억 인구가 있었을 거예요 다 만나지 못해도 그 꿈속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인구들을 내 마음 하나가 탁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창세계 나오듯이 일주일 동안 별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해와 달을 만들고 이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기 좋았더니 하루는 쉬고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잠에 들자마자 꿈의 세계를 찰락 안에 짠 하고 만들어냈다가 내가 이제 꿈을 한참 꾸다가 꿈에서 딱 빠져나올 때는 알람 맞힌 시간 소리만 딱 들리면 그냥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내가 만들어놓은 순식간 만들어놨던 우주 속에서 내가 살다가 그 우주 전체가 순식간 확 사라져요 눈 하나 깜짝하는 사이에 뻥하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창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창조하는 그 꿈 속에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창조했다는 걸 모르고 꿈 속에 있을 때는 얘가 나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돈도 벌여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직장도 더 좋은 데를 다녀야 되고 그 안에서 꿈 속에서 누가 나를 욕하면 막 화도 냈다가 그 꿈 속에서 귀신이 나오면 무서워하기도 했다가 온갖 그 속에서 이제 막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꿈 하나 딱 깨고 나니까 이게 아 이게 꿈이었구나 이거 아 나는 또 이 세계가 진짜 있는 줄 알았네 이 우주가 진짜 있는 줄 알았네 나랑 경쟁하던 저 경쟁자가 진짜 있는 줄 알았네 나는 저 사람한테 이기려고 막 꿈 속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꿈 깨어보니까 그게 바로 나였구나 내가 공연이 이걸 실제화 시켜가지고 나도 진짜고 세계도 진짜다 이렇게 여기다 보니까 그 속에서 막 아웅다웅하면서 돈 벌려고 명예 권력 지위 늘려나가려고 건강을 지키려고 막 가진 노력을 하며 살았었구나 근데 꿈을 딱 깨고 보니까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꿈이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냥 그렇게 드러난 것이었을 뿐이란 말이죠 실제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현실에서 깨어난다라는 것은 꿈 속에서 깨어나는 것과 비슷한데 이제 다른 점은 자각몽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꿈 속에서 탁 깨어났을 때 방금 전까지 꿈인 줄 알았다가 꿈을 꿈에서 눈 딱 뜨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도 꿈 속에 있는 사람 중에 꿈을 꾸다가 어느 날 자각몽을 꾸는 때가 있잖아요 자각몽 꿔보신 분 계세요 혹시?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하늘을 종종 저는 꿈 속에서 하늘을 날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법이 있어요 저만의 가끔 꿈 속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나름 이렇게 서 있다가 딱 힘을 주면 쫙 날아가요 날아요 뚝 날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한 3년 5년 지나가지고 또 나는 꿈을 꾸면 그 방법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날아가요 그렇게 날다가 문득 알았어요 아 이거 꿈이구나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나는 꿈을 꾸고 있네 그런데 꿈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꿈을 꾸었어요 그렇게 이제 꿈인 줄 알면서 자각몽을 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꿈을 꾸는 속에서인데 아 이거 꿈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아 좀 있으면 깨겠네 이러면서 또 꿈을 계속 꿔요 그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딱 자각몽 꿈에서 딱 깨어난 채 꿈을 꾸면 꿈 속에 그대로 있어요 꿈 속에서 남들과 관계도 맺고 꿈 속에 친구도 만나고 꿈은 그대로 꾸는데 이제 나는 이게 꿈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나한테 욕을 해도 슬플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성공을 못해도 괴로울 것도 없고 내가 그렇게 꿈꿔오던 모든 것들이 실체적인 어떤 무게감 있는 심각한 그런 일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가벼운 일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성품을 확인한다는 게 성품이라는 게 다른 게 성품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나와 이 우주라는 게 내가 지금 있다라고 여기던 이 모든 것들이 삼라만상이 모든 것들이 정말 본성이 뭔지 그 진짜 성품이 뭔지 진짜가 뭐냐 이게 진짜 있는 거 맞느냐 여기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아 이게 꿈과 같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면은 이 몸이 내가 아니었구나가 확실히 진단 말이에요 무화 아 내가 이 몸이라고 여겼던 것을 지금까지는 진짜 나라고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무화 연계 이런 말 있죠 아 이게 내가 진짜 내가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이렇게 나라고 여겼던 이것은 진짜 나였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 인연이 모이니까 이렇게 이제 모인 것이고 이건 인연이 다 하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걸 가지고 그냥 그동안은 나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었구나 사실은 이 몸이나 이 느낌 생각 의지에 이직하는 이 오원 오치온이라고 내가 쌓아왔던 이게 내가 아니고 이게 가능하게 한 이 바탕이랄까 배경이랄까 아 이 전부가 나였구나 꿈 속에 있는 등장인물 하나만 내가 아니라 꿈 전체가 나잖아요 꿈의 공간 전체가 나잖아요 허공 꿈의 공간 전체가 나고 꿈의 우주 전체가 나고 꿈의 세상 전부 다가 나고 너 너 너 너 너들이 전부 다 나고 내가 일으켰던 사건 사고가 전부 다 나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게 다 그냥 자기잖아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스님이 답한다 이미 다르지 않다면 그 꿈 속에 있는 나와 내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뭐 작용하는 거 나와 너 나와 우주 나와 꿈의 세계 그 모두가 서로 다르지 않다면 이 몸 그대로가 그대의 근본 법신이며 이 법신이 곧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그러면은 그 몸 하나만 너이겠느냐 그 몸이 그대로 자기 법신인 것처럼 법신이라는 게 그대로 우리의 본래 마음이다 이 본 마음 꿈을 꾼 그 마음 하나 그게 진짜 자기 아니냐 그러니까 꿈 속에 등장인물 하나가 나가 아니라 나의 진정한 자기의 진짜 내 몸은 이 육신이 아니라 법신 법의 몸 뭐가 법의 몸이에요? 꿈의 세계 전체가 내 몸이란 말이에요 이 그 꿈 속에 있던 등장인물 한 명만 내 몸이 아니라 꿈 전체가 내 몸이란 말이에요 그걸 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공법신 이렇게 해도 말해요 허공성 이게 그대로 법신이란 말이죠 이게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이 몸이 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그대로 다 법신의 작용이에요 이것도 법신이고 이것도 법신이고 여러분도 법신이고 하늘, 바람, 구름, 해와 달 모든 것들이 법신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꿈 아닌 게 없잖아요 꿈 속에서 자각몽을 내가 자각몽이라는 사실 알았어요 꿈 속에서 그런데 꿈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 친구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괴로워 죽겠어요 자식이 좋은 대학 못 가서 괴로워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이게 다 꿈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까 꿈 속에서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요 아이고 보살님 자식 좋은 대학 못 가라고 남편 징급 못하고 내가 돈 좀 없어지고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의 꿈이에요 꿈 그 보살님도 돈이 있다 없다 하는 그게 내가 아닙니다 내가 늙어서 괴롭다 건강하지 못해 괴롭다 그거 자기 아니에요 전체가 나예요 전체가 하늘이 나고 아니 그럼 스님 도대체 진짜 본래 면목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 내가 누굽니까? 이 먹고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 스님은 뭘 가리키겠어요? 꿈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법신인데 꿈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뭔데요? 부처가 뭔데요?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꿈 속에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꿈인데 뭘 가리킬 거예요? 아니 보살님 이게 지금 꿈이잖아요 이게 지금 꿈이잖아요 그리고 죽비를 딱딱 친단 말이에요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자마자 죽비를 또 앙 꽝 치고 이것이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걸 그냥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진실이 뭡니까? 나의 진짜 본래 면목이 뭡니까? 보이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뚫앞에 잔나무 닫듯이 저 눈앞에 피아노다 이 앞에 있는 이 컵이다 뭐가 꿈이에요? 이것도 꿈이고 저것도 꿈이고 하늘의 별도 꿈이고 연등도 꿈이고 여러분도 꿈이고 저도 꿈이고 다 꿈이잖아요 전부 다 한 물건이잖아요 전부 다 하나잖아요 하나 그걸 일심이라고 그래요 일심 한마음 꿈의 세계 전체가 한마음이 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뚫앞에 잔나무 할 때 그 뚫앞에 잔나무 뚫앞에 있는 잔나무 그것도 법신이지만 뜰 하는 이게 법신이죠 앞 하는 이게 법신이고 뒤뜰에 잔나무 뒤뜰에 호두나무 이래도 법신이고 뭐라도 말 한마디 딱 냈다 하면 그게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그게 다 법신의 작용이잖아요 움직임이 전부 다 법신의 작용이고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 바람이 부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하는 것 고양이가 야옹하는 것 여름이 밥을 먹는 것 밥 먹고 조절로 소화가 일어나는 것 차를 타고 액셀을 밟으면서 이렇게 오는 것 지하철을 타는 것 지하철이 돌아가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법신의 작용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홍주종이라고 하는 육조스님 문화에서 또 몇 가지 정모로 나뉘어요 그 중에 마조나 이런 쪽의 계열에서는 전체 작용이니 하나하나의 작용이 그대로 법신이다 그래서 홍주종, 마조스님 그쪽 계열에서는 하나하나가 다 법신이고 번뇌 그대로가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게 그대로 붙여다 이 중생이 그대로 붙여다 작용 하나를 일으켰다 하면 그대로 붙였다 뭐가 작용이에요? 움직임 하나가 다 작용이에요 숨쉬는 것도 작용이고 노래 부르는 것도 작용이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처 작용 아닌 것이 없다 전부 다 부처다 법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육조스님 문화에 하택종이라고 불리는 하택신회 또 규봉종밀 우리나라의 진울스님 계열로 오는 또 그쪽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지자 알미라고 표현을 했어요 알미라고 뭐가 법이냐 본다 봐서 아는 이 암 이게 바로 본래 면목이다 본래 면목은 텅 비었다라는 공하다라는 허공성이라는 측면이 있고 이건 이제 본체 진리의 본체 본체는 텅 비었다 공하다라는 측면이고 작용 본체의 작용 상 용 쓰임 작용 측면에서는 손을 들어 보이든 말을 한마디 하든 소리를 뻑지르든 한대 때리든 전부 다 법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말하면 여러분이 제가 말을 할 때 제가 말을 할 때 스님 하든지 보살님 하든지 뜰앞에 잔나무 하든지 마삼근 하든지 똥막대기 하든지 여기 나오는 어떤 말을 그냥 하든지 인과 하든지 마취 하든지 허공 하든지 같아서 하든지 말의 내용을 따라가면 이 말 저 말이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뭐가 법입니까 뜰앞에 잔나무 하든지 똥막대기 하든지 스님 하든지 차 한잔 마셔라 하든지 이게 다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뭐지? 뜰앞에 잔나무는 뜰앞에 있는 잔나무고 똥막대기는 똥 묻은 막대기인데 그게 왜 거기서 공통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소리가 들려도 뜰앞에 잔나무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뭐가 같아요? 이 허공에서 이 허공성에서 인연이 화합하면 이렇게 이 소리가 인연이 화합하면 텅 빈 허공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소리는 없잖아요 본래? 소리가 어디 숨어있다가 나오나요? 여기 숨어있다가 나오나요? 여기 숨어있다가 나오나요? 본래 있었나요 소리가? 소리는 본래 있던 게 아니죠 그죠? 어디도 없어요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공하단 말이에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어떻게 있느냐 하면 진짜 있는 게 아니고 인과 연을 화합시켜준다라는 조건에 따라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조건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져요 조금 전에 그 소리는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 아니까 사라졌잖아요 그럼 그 소리 있어요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겁니까? 가져와 보세요 어디 있어요? 기억 속에 있는 걸 진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인연이 화합하니까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희한하네 인연이 다 하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소리가 진짜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진짜 있다고 자기 의식으로 붙잡을 때 문제가 생겨요 이게 윗집에서 꿍꿍거리는 게 똑같잖아요 윗집에서 꿍꿍거리는데 인연 따라 꿍꿍거리는데 그걸 붙잡지 않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이걸 붙잡으니까 이것 때문에 윗사람을 쫓아가서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충간소음 얘기 하도 하면서 그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 스님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스님이 진짜 무서운 충간소음이 뭔지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죠 맞아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있냔 말이에요 그 본질은 달라지는 게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났는데 우리는 이걸 붙잡는다 했잖아요 쥐는 걸 좋아한다 했잖아요 쥐니까 어젯밤에 분명히 충간소음 때문에 죽겠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아요 그 사람 때문에 1년 2년 내내 이게 어떤 경우나 10년 동안 죽을 것 같았대요 어떻게 복수할까 그 소리는 왔다 갔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우리는 없는 걸 있다고 실제화 시켜요 어떻게 실제화 시켜요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없잖아요 자식들이나 남편은 당신 그거 가지고 왜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에게는 없는 게 나에게만 있는 게 왜 그래요 실제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관념으로 분별의식으로 그걸 쥐면서부터 내가 실제화를 시킨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그것을 문제되는 것으로 탄생시킨 거예요 내가 창조한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놈이 만든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은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내가 실제화하는 것 뿐이다 이 소리랑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몸 여러분이 나라고 여기는 그거 그게 이거예요 이 소리가 실체가 없듯이 이 몸이 지금은 진짜 같죠 이 소리가 진짜 같잖아요 이 몸도 진짜 같죠 내가 느낌, 감정 막 화날 때 분노할 때 이게 진짜 같단 말이에요 생각, 의지, 의식 일으킬 때 그게 진짜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거 아니던가요? 화나는 마음이 진짜 내 거예요 진짜 있었어요 얘가 여기도 여기도 소리가 없고 여기도 소리가 없는데 인연을 화합하니까 소리가 왔다가 가듯이 여러분 마음 안에 화가 있습니까? 본래부터 화가 어느 장소에 숨겨놨나요? 아니에요 그냥 화날 인연이 화합하면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화가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게 정상이에요? 화나는 게 지극히 정상이죠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수행자라고 하면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달래요 뭐냐 그랬더니 저는 자꾸 화를 내요 저도 화내는데요 어쩌라고요? 자꾸 화가 나요 원래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표가 그겁니까 진짜? 누가 욕해도 화도 안 내고 누가 날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만히 있고 도망도 안 가고 심지어 배도 안 고파야 되겠죠?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좋아하잖아요 저 인도의 어떤 성자가 10년 동안 밥을 안 먹었다더라 물 안 먹으면 안 먹었다더라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문전 성실을 이루면서 그 사람한테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진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미친놈한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예배할 거예요? 아니면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물 안 마시면 목마른 사람한테 예배할 거예요? 예배는 할 필요 없지만 그런 사람을 스승이라고 여길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 배고픈 밥 먹었죠 목마르면 물 마셨죠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없으니까 흙탕물밖에 없으니까 하나한테 야 그거라도 떠와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은 그렇게 신통자재한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같은 분 우리같이 똑같이 평범한 분을 존경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하냐는 말이에요 인연따라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수행을 했다라면서 수행했는데도 왜 화가 나죠? 수행했는데도 왜 번뇌가 일어나죠? 수행했는데도 왜 망상이 일어나죠? 망상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줄 알아요 망상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망상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이 법이라는 사실을 망상이 그 망상이 바로 꿈 전체가 법인데 마음인데 거기서 내가 일으킨 망상은 마음 아니에요 망상이 법이고 화나는 게 법이고 기분 나쁜 게 법이고 기분 좋은 게 법이고 괴로운 게 법이고 즐거운 게 법이라는 이 사실에 깨어나는 것이지 그게 공부지 현실을 뒤바꾸는 게 공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불자들이 나는 수행을 했으니까 삶이 좋아질 거야 돈도 더 잘 벌게 될 거야 괴로운 일은 싹 사라져버릴 거야 그걸 원하잖아요 애석하게도 그거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복이라고 하는 불교를 처음에 접할 때 다 그거 원했잖아요 다시 좋은 대학 가기를 부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 몸 건강해지기를 기도하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불교인 줄 알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방편으로써 기복 불교도 필요하죠 그런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좀 허하잖아요 내면이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기복적으로라도 매달릴 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매달릴 대상으로써 그냥 방편으로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불교에 탁 들어오고 나면 이제 보살님이 지금 이제 그때 그 괴로움 없어졌죠 그러니까 얘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그때는 내가 보살님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방편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불교의 본뜻은 아닙니다 진짜 불교를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하면 이제 그때는 막 괴로워 죽겠으니까 기복밖에 못하니까 그때는 깨달음 얘기하면은 막 관심도 없죠 그냥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거 중생이 원하는 걸 먼저 준단 말이에요 방편으로 거기서 멈추면 그거는 진짜 사람을 천년간 말뚝에 매는 꼴밖에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면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방편이었고 아 이제 초등학교는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고등학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하고 그렇게 이제 방편으로 포교를 했다가 이제는 진짜 법이 뭔지는 알려줘야죠 그게 불교 역할인데 계속 죽을 때까지 기복만 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으나 거기만 메어 있어서는 불교의 참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불교를 믿는 이유가 뭔가 잘되기 위해서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현실이 뭔가 잘 풀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한단 말이죠 근데 공부를 딱 하다 보면은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옛날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불교를 믿으면 이렇게 되겠지 부처님께 기도하면 저렇게 되겠지 이러다가 이제는 그게 사라져요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도 사라지고 비는 것도 사라지고 삶이 그대로 법이구나 좋은 것만 법이 아니라 좋은 것도 법이지만 나쁜 것도 법이구나 이 분별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기대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삶을 그대로 수용하게 돼요 저절로 그냥 삶을 통째로 수용하게 돼요 이게 이러든 저러든 이게 전부 다 꿈이구나라는 사실을 이게 전부 다 하나의 마음이구나라는 사실을 눈 뜬단 말이죠 그러면 꿈을 좋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지금 꿈꾸는 대로 살면 되죠 이게 꿈이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벌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현실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인연이 되는 사람은 대충 살아도 잘 살게 돼요 대충 살아도 돈이 막 벌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나는 복이 많은지 모르겠어 나는 열심히 안 했는데 자꾸 돈이 벌려 이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제 친구들 중에도 있더라고요 너 옛날에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도 신기하다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신기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죽을 죽어라고 죽어라고 막 돈돈돈돈 하면서 돈을 버는데도 죽어라고 안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인연 따라 사는 건 되는 거예요 인연 따라 벌리면 벌면 되죠 벌어서 그냥 잘 쓰면 되죠 나도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하게 해주면 더욱 좋고 벌면 버는 대로 잘 쓰면 되고 어차피 꿈이니까 어차피 꿈인 거 좋은 꿈 꾸지 하면 되잖아요 어제 꿈에는 내가 가난하고 아주 힘들고 누구한테 욕먹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딱 기쁜 꿈을 꿨어요 재밌고 신나고 막 그냥 눈부시게 아름다운 꿈을 꿨어요 아이고 꿈이야 뭐 이 꿈을 men 어떡해 저 꿈을 men 어때요 꿈인 줄 아는 입장에서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상관없어요 악몽이라도 괜찮고 기쁜 꿈이라도 괜찮아요 그게 꿈인 줄어만 알면 근데 꿈인 줄 모르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그게 이루면 행복한데 이루지 못한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중생이라는 사람은 추구하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런 게 있고 맞고 틀린 게 있고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자기 머릿속으로 기준을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 분별로 이건 취해야 될 거 저건 버려야 될 거 난 이렇게 되면 행복 저렇게 되면 불행 이걸 딱 기준을 정해놨잖아요 그럼 그걸 정하고 나면 어때요 내가 자승자박으로 내가 묶을 나를 묶어놓는 틀을 만든 거잖아요 난 이만큼 벌면 행복인데 그거 버지 못할 때까지는 나는 불행해 이걸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 생각만 없으면 어떨까요? 그 생각만 없으면 난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추구할 게 없어져요 그럼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시면 스님 그러면 사람이 너무 게을러지지 않을까요? 너무 나태해지지 않을까요? 머리로 공부하면 머리로 공부하면 그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마치 저것과 비슷해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선생님이 산에 가자 가기 싫어 죽겠는데 애들은 가기 싫어 죽겠는데 자꾸 가자고 가자고 하니까 가기 싫은데 가자고 하니까 좀 짜증스럽게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 스스로 너무너무 산에 가고 싶어서 제가 뭐 지리산, 설악산만 막 그냥 밥 먹지 다녔던 게 아니라 히말라야도 갔다 왔잖아요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히말라야를 올라가는데 제가 막 괴로워 죽을 것 같았겠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그 옛날에는 동네 뒷산 가는 것도 막 힘들어 죽겠었는데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그 비싼 비행기 끊어가지고 히말라야까지 가면서도 행복했단 말이죠 자기가 좋아서 하면 아무리 힘든 것도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이제 뭐 어떤 주제로 글을 써주세요 이러면 거의 다 제가 안 쓰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쓰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연락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렇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막 어떻게 어떻게 쓰려고 하니까 또 그 뭐 의도대로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이게 참 조작해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조작해서 쓰는 글을 굳이 써야 되나 그런데 그냥 조작해서 쓰는 게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저는 이렇게 글을 쓰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아예 거의 안 써요 그냥 그런데 그러다 가끔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감 머린 영감 같은 게 탁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한 번씩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한 번은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막 뭔가가 이렇게 막 그냥 열정 같은 게 막 영감 같은 게 확 올라와가지고 마침 그때 그냥 갑자기 뭔 일이 생겨가지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며칠 동안 그런데 그때 들어앉아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는데 거의 막 밤을 새다시피 몇 날 며칠을 새다시피 낮에도 아침에 분명히 아침 공양을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오후 6, 7, 8시가 되고 전혀 애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힘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밤 새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밤 새가지고 그 다음날 이게 루틴이 망가지는 거 이런 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밤 새는 거 싫어하는 이유가 옛날에 군에 있을 때 무슨 TF팀에서 뭘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밤 새서 회의를 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기 싫은 거 하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막 그냥 영감 어린 마음으로 밤을 새니까 밤을 새서 하는데도 피곤하기는커녕 힘들기는커녕 너무너무 전혀 힘이 안 들더란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내가 정말 좋아서 하거나 뭔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 많은 일을 했는데도 힘들지 않아요 남자분들 보세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축구할 기회만 있다 이러면 가서 그 힘든 축구를 그렇게 뛴단 말이에요 헉헉하면서 죽을 것 처럼 숨을 내쉬면서도 막 신나한다고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된 어디 스님께서도 그렇다라더라고요 너무 축구를 좋아하신대요 너무 축구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스님이신데도 절일이 그렇게 바쁜데도 어떻게든 축구할 일을 건설을 만들어가지고 저기 축구에든 어디든 어쨌든 축구를 한 게임 하고 나야 이제 뭔가 막 힘이 넘치신다고 억지로 하라를 했으면 못해요 근데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유의 조작이 아닌 것은 무의로 하는 것은 하되 함의 없이 하는 거라서 그래요 한다라는 유의 조작 반드시 해야 돼? 잘해야 돼? 이게 저렇게 해야 돼? 반드시 언제까지 성과를 만들어내야 돼? 이걸 하면 잘하는 거고 못하면 잘못하는 거야 내가 이번 게임 잘못하면 나는 여기서 잘릴 수도 있어 내가 이번에 한 골을 넣으면 내가 뭔가 스타가 될 텐데 이런 잡된 생각 없이 그냥 좋아서 하면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즐겁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바뀌게 돼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놀고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분별이 사라지면요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가던 삶이 사라지면 본연의 내가 깨어나요 그걸 보고 이제 가슴 뛰는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게 되고 더 열정적으로 하게 되고 그런다고 해서 회사 안 갈까요? 회사 가요 안 가면 안 돼요 왜? 안 가면 자기는 당장 밥 벌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회사 안 가겠어요 쉰다고 해서 회사 안 가는 게 아닙니다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지 과도한 집착 없이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이 더 열정적이 되고 더 액티브해져요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내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생각 속에서 답을 찾아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요 인터뷰에 보니까 대부분의 노벨상 받은 사람이 번뜩이나 아이디어가 났던 그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쉴 때 번뜩 한 생각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연구실로 달려와서 썼던지 아니면 잠깐 졸다가 아니면 산책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명상을 하다가 이런 식이었다고 그래요 생각을 쉴 때 유의 조작의 마음이 쉬어질 때 취하거나 버리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노력 이런 게 쉬어질 때 참된 게 드러나요 진짜 우리의 참된 힘과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요 그걸 불교에서는 무위법 애쓰음이 없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노자도 무위자연이라고 했잖아요 무위 애쓰지 않고 자연은 자연이 봄에 꽃을 피우려고 막 키를 쓰고 노력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봄이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비가 내릴 때가 되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그냥 따라 흐른단 말이죠 그게 가장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 생각과 분별을 믿으면서 자꾸 이 세상을 실제라고 여기면서 이 생각은 이걸 나라고 여기고 세상이라고 여기고 이거를 인연 따라 생긴지 모르고 연기법인지 모르고 이걸 실제라고 여기고 내 몸을 실제라고 여기고 이 세상을 실제라고 여기면서 전부 다 실제 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그 실제 있는 걸 실제 있는 내가 쫓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애써야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지겠어요 단 한 번도 쉬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왜 성공해야 되니까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되니까 뒤처질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다 꿈인 줄 이게 통으로 나은 줄 모르니까 누군가와 비교 우위를 점유하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약욕강식의 시대인 줄 알아요 약욕강식으로 살아남지 못하면 다 죽는 줄 알아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더라도 이게 삿된 생각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분은 진짜로 중간에 이제 뭐 이제는 어느 정도 군생활 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연금도 나오고 하니까 난 더 이상 막 진급하는 거 크게 관심도 없고 지금은 조금 마음이 좀 이제 군에서 마음이 어느 정도 떴어요 떠가지고 난 이제 다음 진급 안 됐으면 좋겠다 안 되면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다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면서 이제 막 들떠 있었어요 그런 사람 딱 한 명 봤어요 군에 있을 땐 다 다 진급하고 싶어 하거든요 딱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급이 다가오는데 막 가슴이 설렌대요 아 진급 될 줄 알고 설레나?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딱 결정이 나면 내가 이제 확실하게 떨어질 게 딱 결정 날 거니까 딱 결정 나고 나면 내가 이제 진짜로 이제 내가 이제 딱 그 시간 되면 딱 나갈 수 있구나 그럼 그때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하면서 눈이 막 초롱초롱 하면서 막 신이 난 거예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쉽게 말해서 잘나가는 누구나 당연히 가만만 있어도 진급할 만큼 잘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전역 지원서까지 냈었어요 남들이서 미쳤다고 했어요 난 이게 허망하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지원서 냈다가 두 달 있다가 본인이 다시 거뒀어요 두 달 저녁 지어서 내고 내가 나갈 생각하고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있어 보니까 그렇게 좋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진급에 목매고 사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었구나 군생활이 이렇게 힘들었었구나 그런데 이걸 딱 안 할 생각을 딱 하고 났더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 다시 해도 되겠다 그래서 다시 했단 말이죠 즉 내가 과도하게 내가 진급해야 돼 또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뭐 이러면서 성과를 올려야 돼 하는 부담을 가지고 그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이 힘들죠 스트레스 받죠 내 마음대로 못하죠 오늘 회식 있다 이러면 무조건 가야죠 무조건 가서 윗사람한테 좀 잘 보이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나는 막 미련 없다 가면 나가면 나가고 있으면 있는다 인연 따라 있는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회식 가는 게 만약에 죽어도 싫다면 죽을 정도로 싫다면 까짓 거 내려놓고 있다면 뭐 그냥 나 오늘은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회식은 좀 못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못하며 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눈치 보느라고 그런데 어지간하면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내가 도저히 못 가겠을 때는 그냥 안 가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다만 거기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따르겠죠 그런데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없으니까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집착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럴 거예요 스님 그게 말 같지가 않아요 이게 집에 내가 이 회사 잘리면 아 이 자식들 한참 학교 다니고 있고 아내가 지금 내가 더 벌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잘리면은 쟤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회사원인 직장 생활하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내 멋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죽을 만큼 괴로울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 정도가 되면은 그건 차라리 안 하고 놓아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제가 한 어떤 회사원 분이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몸이 그 증급 앞두고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깜짝 놀라더래요 아니 이렇게 멀쩡히 길을 걸을 수 있는 게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 어깨를 만져보라고 하더래요 자기 어깨를 만졌더니 진짜 돌덩이 같이 딱딱해서 너무 낯설더래요 내 몸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깜짝 놀랐대요 그분이 너무 괴로워서 찾아갔던 거거든요 그럼 보니까 이게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증급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증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어요 이러다가 당신이 먼저 살아야 된다 그 얘기 듣고서는 이러다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야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가 증급도 다 필요 없구나 자식 기고 뭐고 다 필요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다 내려놓고는 그냥 칼퇴 퇴근 딱 해가지고 매일같이 두 시간씩 세 시간씩 걸었대요 동네를 매일같이 걸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내려놨대요 편안하게 내려놓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늘 얼굴에 긴장감이 막 감돌고 있던 사람이 얼굴이 이제 점점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큰 집착 없으니까 그렇다고 일할 때도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회사 갔을 때는 최선을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나는 내 몸도 돌봐야 된다 옛날 같았으면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거예요 운동은 하는데 마음은 아씨 내가 그래도 증급하려면 저 사람들 옆에 가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래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나는 여기랑 인연이 없는 거지 이게 공부인의 자세예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아 여기랑 인연이 없는 거예요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될 사람은 내가 500%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럼 될 사람은 한 80%만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라는 게 없어요 나라는 건 뭐가 나냐 하면 이 인연법의 연기적인 이 우주법계 전체가 그대로 나거든요 전 우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일어나야 할 일들은 내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한다 해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오히려 릴렉스하고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더 잘하게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여기 딱딱했다는 그분 그러고 나서 그 해 진급하셨어요 그러면서 삶의 진리를 터득하셨어요 아 잘하려고 반드시 하려고 막 과도하게 집착하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오히려 여유가 있을 때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여유가 있을 때 사람이 살아나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렇게 그 진급 무슨 담당하는 인사 담당하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 높으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급 딱 앞두고 있으면 자기 눈에 보인대요 딱 앞두고 있으면 그냥 그 한 두 달 동안 막 긴장 긴장 뭘 해도 긴장한 게 이렇게 다 이렇게 본인은 아닌 척 하면서 살지만 다 뻔히 보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가 하면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있대요 물론 열심히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인사 담당자로서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오느냐 물어보면 그 여유 있는 사람이 눈에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쟤는 뭐지? 쟤는 뭐 믿고 저렇게 당당하지? 쟤는 뭐 믿고 저렇게 여유가 있지? 쟤는 뭔가가 있나? 이런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옛날에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나만 좋다고 막 그냥 죽자 사자 나만 쫓아다니면 매력이 없어지잖아요 적당히 밀당을 해야 사람이 매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 과도하게 막 스토킹 해버리고 이러면 오히려 정이 뚝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비슷하단 말이죠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 힘으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모든 거에 다 통하는 원리예요 돈 벌겠다? 돈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못 벌어요 적당히 벌겠다 해야지 벌지 과도하게 집착하면 못 벌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 안 벌겠다 이래도 못 벌어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내되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겠다 하고 마음은 내되 집착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럴 때 돈을 벌어요 성공해요 건강해지고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더 큰 힘이 생겨요 마음도 안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교는 마음도 내지 말라는 건 줄 알아요 무소유가 진짜 돈도 벌지 말라는 얘기인 줄 알아요 소유에 대한 집착을 없애라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집착을 없애라 그게 무소유예요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그 부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야죠 내가 그걸로 타고났으니까 그쪽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대충 건성건성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도한 집착 없이 그 일을 하면 훨씬 더 그 일을 잘하게 된다 훨씬 더 그 일에 열정이 생긴다 음악 작곡을 해도 이 노래로 대박이 나야지 이러면 대박 안 나죠 그건 그냥 릴렉스하고 있다가 그냥 문득 영감이 나서 5분 만에 작곡했는데 그게 세계의 명곡이 되고 이런다니까요 왜? 생각으로 만든 게 명곡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가슴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살아있는 이게 진짜 예술이고 그렇죠 음악도 그런 음악들 뭔가 생각이 만들어낸 자꾸 유의 조작으로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이런 효과 저런 효과 갖다 붙이고 막 조작했던 그런 건 그런 거 나름대로의 어떤 사람들의 분별을 자극하는 또 좋다 이런 느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 없이 그냥 담담하고 담백한 그냥 어떨 땐 피아노 딱 하나 가지고만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그냥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냥 고요하게 해주는 때로는 그런 음악이 와 이거는 뭐지 싶은 뭔가 이게 깊은 곳을 이렇게 막 울려주는 그런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나 모든 성취도 이게 유의 조작으로 만들어낸 성취가 있지만 자연스럽지 않은 게 이 개그맨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답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막 짜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하나 짜가지고 맞춰가지고 막 재밌게 하려고 하면 그게 진짜 나오겠어요 자연스러운 데서 하는 게 진짜 개그이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진짜 자연스러운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무집착에서 나와요 무집착할 수 있으면 그 속에서 힘이 생겨요 놀라운 아이러니 반어법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인생의 반어 아이러니에요 힘을 뺐는데 오히려 더 큰 힘이 드러난다니까요 선호록에 그런 게 나와요 멈췄는데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한다 힘을 뺐을 때 오히려 더 진짜가 나와요 나를 내려놨을 때 오히려 진짜가 나와요 이 법신이 자기에요 이 법신 법신이 나지 이 몸통이가 내가 아니에요 허공법신이 나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이 여러분이 아니고 이 모든 우주라는 꿈을 꾸고 있는 이 한마음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에요 한마음이 한마음으로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한마음을 문득 확인하면 아 내가 본래부터 한마음이었구나 하고 딱 자각몽이라는 걸 확인하듯이 눈뜬 채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직신성불이라 그래요 밀교에서는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성불한다 여러분의 찐찐은 진짜는 이 몸이 아니고 생각 느낌의지 내 개성 내 성격이 아니고 여러분의 진짜는 이 꿈꾸고 있는 여러분이 한마음이에요 한마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제 말 듣고 있잖아요 제 말 듣고 있잖아요 생생하게 이렇게 한마음이 한마음을 써서 제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귀가 듣는다? 귀가 듣는 거 아니에요 귀가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귀가 듣는 거면 사람 죽어도 들어야죠 귀가 있으니까 쓰러진 사람도 귀가 있으니까 들어야죠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한마음이 듣는 거예요 한마음이 한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한마음이 이렇게 설법하고 저라는 저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어떤 신비적인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신비적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설법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애고로서의 아상을 지닌 나라는 개체로서의 나를 생각했을 때 내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같이 많이 배우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삶의 경험도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시고 하신 많은 분들에게 나라는 하나의 개체가 뭔 자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법을 한다고 하겠어요 뭐가 잘나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 스스로 제가 저라는 애고의 특성을 잘 알아요 제 스스로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사람들이 스님 하면서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네요 제 애고를 봤을 때 제가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 딱 이렇게 있겠어요 아니죠 그냥 저도 부끄러워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럴 자격이 되나 싶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어느 순간 내려놔 놓으니까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쥐가 쥐 잘난 줄 알고 저 자리에 맨날 저러고 있나가 아니고 내가 잘난 줄 모르니까 잘났다라는 생각 그게 있었으면 여기에 못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아 문득 보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저도 모르는다니까요 한 번은 여러분 여기서 강의하고 나서 여러분 다 떠나시고 나서 저도 이제 가려고 물 한잔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부랴부랴 들어오셔가지고 스님 스님 큰일 났다 왜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 떠나고 났는데 날라갔대요 녹음이 안 됐대요 소리가 다 안 들어갔대요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한 번 더 해줄 수 없냐고 그래서 똑같은 거를 여러분 떠나고 나서 혼자서 한 시간 반을 또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같이 한 시간 반 했던 내용하고 제가 혼자 했던 한 시간 반 내용이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같은데 제가 푸는 건 완전 다른 얘기를 풀더라니까요 제가 10년 전에 반야신경 강의 안 했겠어요? 3년 전에 반야신경 강의도 했고 지금도 하지만 할 때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맨날 똑같은 얘기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 한 마음이 자기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빌어서 이 한 마음이 여러분이라는 몸을 개체를 빌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부처가 부처가 여러분의 모양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개체적인 삶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부처를 못 보고 우리는 부처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이러면 살고 있는데 그 부처의 측면을 보지 않고 우리가 자기라는 애고 아상 분별심을 가지고 자꾸 중계방송하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난 그냥 있는 그대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이건 잘 살았어? 이건 못 살았어? 너 20대 때 왜 그랬어? 중계방송을 하면서 그땐 잘했고 지금 못했어 이건 잘했고 저건 못했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잘하고 못한 게 없어요 전부 다 부처의 작용이에요 부처님이 여러분을 빌어서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내가 사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우월한 줄 알고 내가 열등한 줄 알고 우리는 우월도 없고 열등도 없어요 그 누구도 그 누구보다 우월할 수가 없고 열등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자기 인연을 인연 닿을 때까지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인연 인연인가 보다 그냥 그냥 인연인가 보다 싶어요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군에 있으면서 제가 군에 있으면서 장병들에게 정말 자주 찾아다니면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에 상관없이 그냥 일반 부대마다 다니면서 정말 그 주중에 강의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군종 장교로서 군에 왔는데 이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서 내가 이게 기여해야 되지 않나 또 또 내가 군에 오기 전에 소초동에서 처음 출가했을 때 그 젊은 친구들을 청년에 만들려고 1년 동안 시간 받쳐 돈 받쳐 에너지 받쳐 온갖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포교할까 싶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죽도록 노력해서 1년 애써가지고 열 한 두세 명 청년을 만들었어요 그 절에서는 그것도 막 대단하다고 했는데 저는 막 그때 되게 절망감 야 이렇게까지 애써도 열 명밖에 못 모으는구나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구나 포교에 내가 기질도 없고 자격도 없고 좀 재능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근데 군대 가노니까 그냥 저는 초코파이 한 박스만 들고 가면 백 명 백 명 모아놓은 부대에 초코파이 한 박스만 들고 가면 아 이 친구들이 저를 환호를 해줘요 강의 끝나고 초코파이만 나눠주면 좋아해주고 또 맨날 자기 부대 사람만 보다가 낯선 스님이 와서 강의를 하면 신기하잖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래요 난 태어나서 스님 처음 봤어 이래요 그 특히나 타종교인들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불교 얘기는 하나도 안 했지만 그냥 사는 얘기를 했지만 전혀 관심 없는 이런 젊은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인연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또 이러고 있나 이래 싶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냥 아 이게 인연이구나 인연 전부 다 전부 다 인연이에요 저는 제가 출가했을 때 열등감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훌륭한 스님들이 많았어요 제 또 이제 군에 입대할 때도 제 동기 스님들 와 정말 너무 멋있는 스님들이 많았어요 너무 열등감이 느껴질 만한 진짜 훌륭한 스님들이 많았거든요 내가 봐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람이 멋있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야 소스님은 진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스님들이 많아요 이야 인물도 잘났고 능력되고 머리도 똑똑하고 스님들 중에 진짜 천재적인 스님들이 은근히 꽤 계세요 정말 그런 진짜 훌륭한 스님들이 많거든요 정말 이렇게 저는 되게 오히려 좀 열등하다고 느꼈을 정도죠 제 나이도 제일 어렵고 다들 되게 뭐 뭘 하나라도 삶의 경험도 많고 하시니까 뭔가 척척척척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렇게 훌륭한 분들도 이렇게 와서 법회를 안 하는데 내가 뭐가 잘났다 그렇게 법회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한 번씩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막 위축돼도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를 내세우고 사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인연이에요 인연 인연 따로 저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어야 할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거기 자기라는 나라는 게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별 생각이 없어요 옛날에 군에 있을 때만 해도 똑같은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늘 다른 얘기 해야 되는데 거의 여기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법회를 매주 오니까 맨날 새로운 얘기 막 그리고 장병들이 솔깃할 만한 얘기들을 막 찾으려고 여기저기 온갖 정보 온갖 솔깃한 얘기들 최신의 정보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최신의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그거부터 딱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야 장병들이 이제 눈이 막 똘망똘망해져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걸그룹에 대한 신상 파악 다 하고 있었어요 어느 걸그룹이 언제 신곡을 발표하는지 다 알았어요 그 얘기 해주면 이 친구들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거든요 어떨 때는 법회 시작 전에 야 어제 어제 나온 신인 걸그룹이다 하면서 한번 틀어주고 법문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한때 한때 근데 이제 지금은 어찌 보면 좀 깨일러졌고 어느 정도 뭐 그냥 보게 되면 보지만 지금은 이제 맨날 신선한 얘기를 해야 돼 이 생각도 없어요 이 공부는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날마다 신선한 거거든요 이 분별은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무분별지라는 이 공부는요 맨날 똑같은 얘기밖에 제가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매일같이 날마다 매순간 신선한 거예요 구태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있던 거라서 늘 있던 거라서 정말 심심한 거인기도 한데 동시에 정말 그냥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날마다 신선한 아주 생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이라는 안목을 봤을 때 우리 꼭 이걸 모르더라도 아까 우리 진호스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 전체가 나구나 꿈에 있는 하나의 캐릭터가 내가 아니고 하나의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 꿈 전체 그 허공 전체 꿈이라는 허공 전체가 나구나 라는 그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소화가 되나 안되나 진호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마음은 끝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과 전혀 다른 것이 없어서 나고 죽는 것이 없다 이 마음은 나고 죽는 게 없어요 즉 이 몸은 나고 죽잖아요 몸이 나고 죽 몸이 보세요 이 소리는 왔다 가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나타나기 전에 이 소리를 이 소리를 아는 아까 제가 그랬죠 신혜스님 하택신혜스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알미라고 했다 소리 소리는 이것과 아 야 어 여가 다른 소리지만 여기서 이 소리가 난다는 걸 알죠 아 여기서 소리를 알죠 이걸 봐서 알죠 냄새 맡아서 무슨 냄새가 나는구나 하고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분별해서 아는 건 말고 분별해서 아는 건 두 번째 자리 떨어진 알미고 첫 번째 자리에 알미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랬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생각해보기 전에 갓난아기도 어떤 소리가 난다는 건 안단 말이에요 이 갓난아기가 아는 암 분별하기 이전에 아는 암 냄새가 나면 갓난아기 이게 무슨 냄새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 나는 냄새가 다른 냄새가 나는구나 코끝을 찌르는 냄새구나 이런 거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자리에서의 암 그거는 우리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갓난아기나 우리나 똑같단 말이에요 냄새 맡아서도 그게 그 알미 드러나고 소리를 들으면서도 알미 드러나고 보면서도 알미 드러나고 감촉을 느끼면서도 알미 드러난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걸 통해서도 생각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하지 않을 때는 지금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 라고 알고 있고 생각이 드러났을 땐 생각 지금 생각하네 하고 안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게 법이라고 했는데 이것만 법이 아니라 소리가 있을 땐 소리가 있는 줄 알고 소리가 없을 땐 소리가 없는 줄 알아요 볼 때 보자마자 보는 알미 있잖아요 그러면 눈 감으면 알미 없나요? 없어요 눈 감으면 검은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까맣구나라는 거 이게 안 보인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 알미는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단 말이에요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생겨나는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 바탕에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알미는 이 공적 영지심이라고 하는 텅 빈 바탕과 같고 배경과도 같은 그러나 무엇이 드러나더라도 그걸 바로바로 아는 이 암 이것은 언제나 있었단 말이에요 소리가 있을 때도 있고 소리가 없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생각을 빼면 기억을 빼면 기억과 생각 배워 익힌 게 전부 다 기억 속에 있잖아요 그죠? 기억 꼬집어낼 수 있어요? 기억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피어올랐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 기억을 다 빼고 생각을 다 빼고 분별을 다 빼고 과거 경험을 다 빼고 과거를 싹 빼버리면 우리는 사실은 삶이 항상 항상 지금 아니었던가요? 항상 지금 이 순간 아니었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 생생한 날 것을 신선한 날 것을 항상 과거 기억으로 재해석했잖아요 분별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자마자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고 맨날 보던 그 사람 내 머릿속에 나쁜 놈이라고 분별심이 들어있던 그 사람 오늘 만나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게 신선하지 않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내 머릿속에 이미지 기억 모양 생각 상 이거를 만나는 거잖아요 진짜 그 사람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금 처음 보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을 만날 수 없다 내가 내 아들을 만날 수 없다 만날 수 없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남편 내 머릿속에 있는 자식만 만나거든요 머릿속에 내식대로 해석된 재해석된 남편 자식 아내 세상 우주 부처 나 그 모양으로 만나거든요 상으로 재해석된 덫질로 만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빼보라면 그건 진실이 아니니까 항상 진짜는 뭐만 진짜예요 그게 진짜면 나만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보잖아요 동일한 하나를 가지고 부처님을 가지고 불교신자들과 기독교신자들과 타종교신자와 다 다르게 볼 거 아니겠어요? 하나의 현상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잖아요 뭐가 진짠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모두에게 공통되는 진짜는 있을 거 아니에요 모두에게 공통된 진짜 이 소리가 좋은지 나쁜지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똑같은 진짜는 지금 지금 여기에 해석하지 않을 때 분별하지 않을 때 이 알문 이건 진짜잖아요 이걸 통해서 듣는 이 사실을 통해서 완전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확인되는 뭐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진실이 진실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과 해석 판단 분별을 싹 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매 순간 살아있게 생생하게 신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 기억 해석 분별을 가지고 현실을 계속 죽이면서 살아오니까 우리가 중생인 거죠 꿈을 깬다라는 것은 그렇게 왔다 가는 거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전부도 왔다 가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몸도 왔다 가는 거죠 세상도 왔다 가죠 별도 왔다 가죠 유통기한이 길거나 짧은 차이가 있는 것뿐 소리도 왔다 가고 건강도 왔다 가고 젊음도 왔다 가고 여러분 젊음이 여러분의 20대 왔다 갔잖아요 근데 왔다 가기 전에 지금 왔다 간 지금도 그냥 그 기억 그곳은 그건 왔다 갔지만 그때 온 줄 알았고 그때 20대 때 자기가 내가 20대야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 20대는 갔네 하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자기라고 하고 아는 그놈은 왔다 가지 않고 늘 있잖아요 어디에 여기에 현재에 늘 이 현재에만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우리가 기억을 빼면 진짜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것 과거에 태어난 게 진짜 난 말이에요 어느 순간 문득 현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문득 그냥 태어난 거 경험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죽을 거야 하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봤습니까 이 전 우주에서 자기가 태어난 거 경험해 봤거나 자기가 죽는 거 경험해 본 사람 있어요 아니 그래도 남들이 태어나고 남들이 죽는 걸 봤으니까 그걸 그거 보면 딱 나도 태어나고 저렇게 죽겠구나라고 알 수 있죠 생각이에요 그거 생각으로 그렇게 해석한 거잖아요 실제는 눈앞에 지금 여기 눈앞이 늘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눈앞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생생한 현재에서는 지금에서는 남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남과 죽음이 여기서 왔다 갈 뿐이에요 나를 하나의 개체로 알면 이 우주 속에 내가 왔다가 80년 90년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허공성의 본 바탕 이 우주법계 법신 허공성이 이게 그대로 통으로 나라는 걸 알면 내 위로 하나의 개체가 왔다 가죠 빌딩이 왔다 가죠 나라가 왔다 가죠 사람들이 왔다 가죠 우주가 왔다 가죠 지구별도 왔다 가죠 태양도 왔다 가죠 삼나마상 전체가 내 마음 위에서 왔다 가는 거예요 바다 위에서 파도 같이듯이 태양이라는 파도 빌딩이라는 파도 사람이라는 파도 나라는 파도 너라는 파도 돈이라는 파도 젊다라는 파도 늙었다라는 파도 은하계라는 파도 부처라는 파도 중생이라는 파도 이게 하나의 다 파도에 불과해요 내 마음 위로 이 한마음이라는 텅 빈 내 마음 위로 이 온 우주가 왔다 가요 어떤 스님은 이 마음을 텅 비어서 한도 끝도 없이 텅 비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끝끝내 한도 끝도 없이 경기 없이 텅 비었다 그걸 이제 공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무색계의 사선이라고 해서 최고 단계의 선정에 올라가면 공무변처라는 말이 있거든요 공무변처정이란 말이에요 선정인데 공이 무변 끝도 없이 쫙 펴져 있는 것 같은 공이 완전히 텅 빈 공 온통 공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공을 체험한다는 게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 공을 체험하면 희한해요 소리도 있고 모양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정말 야 이래서 공무변처라고 했구나 다 있는데 다 있는데 하나도 없는 공을 공을 체험한다니까요 아 이래서 공무변처라고 했구나 그런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다음이 식무변처이래요 식, 식, 암 안단 말이에요 안다 이건 안다라는 건 본다 분별 없이 아는 거 분별 없이 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냥 드러나면 한도 끝도 없이 있는 텅 빈 공안 가운데 이걸 아는 마음이 또 끝도 없이 있단 말이에요 봐서 알고 들어서 알고 생각하는 걸 통해 알고 견문각지를 통해서 그냥 끊임없이 아는 이걸 또 어떤 분들은 본다라는 또는 비춘다 거울 그래서 거울 거울 같단 말이에요 진정한 자기는 거울 같단 말이에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분별 없이 계속 비추니까 그러니까 빛이라고 비유하기도 하죠 이렇게 비춘다 그 본다 그 어떤 분들은 우주 전체가 하나의 눈이다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우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물이 나를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온 우주에 눈 하나 눈 하나밖에 없는 우주인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게 다 우리 본성의 어떤 하나의 측면 측면들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음은 끝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는 없어요 그냥 딱 이거지 이거는 과거에도 저쪽받지 않고 공간에도 저쪽받고 시공 시공이라는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시공도 자기 생각 속에서 시공이 나올 뿐이지 시공은 분별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건 뭐라고 이름을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저거나 그거라고 하려니까 저쪽에 있는 것 같잖아요 친밀하게 그냥 여기서 하나로 그냥 있으니까 이거라고밖에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없듯이 이거는 이거를 대상화해서 볼 수 볼거나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렬이 없고 이거는 이 법은 생렬이 없고요 생렬 있는 건 왔다 가는 거잖아요 생사법 이거는 열의 여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불생불멸이라고 하잖아요 이 법은 불생불멸하는 한 마음은 불생불멸이에요 생렬하지 않아요 이 위에서 왔다 가는 것들만 생렬하죠 우주 나 너 사람 도시 국가 모든 게 왔다 가잖아요 태양도 왔다 가고 공기도 왔다 가고 전부도 왔다 가잖아요 이거 하나만은 왔다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평탄 천억 개가 터져가지고 지구별 몇 개가 터져도 이거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태양은 무슨 생렬이 있다리잖아요 성주개공한 다리잖아요 별도 성주개공하잖아요 이거는 성주개공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 별의 바탕이니까 이 소리의 바탕이 있어야 그 위에서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스케치북이라는 바탕이 있어야 그 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이 소리가 등장하려면 소리가 있기 이전에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소리 떠난 다음에도 늘 있는 오고 가지 않는 불생불멸하는 이게 있어야지만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음이 얼마나 광대모변한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광대모변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본성이라니까요 우리의 본성이 이것이 나의 본성이에요 내가 이렇게 거대한 우주 안에 지구별 안에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 한 몸뚱한 육체속에 딱 제한되어 있는 존재일 거라는 환상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오고 가도록 하는 그 본바탕이 자기예요 자기 그걸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생멸이 없고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며 부중불감이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요 이거 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이건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요 더럽게 깨끗하다는 것은 인연 따라 생긴 것에 사람이 분별해가지고 이건 더럽다 저건 깨끗하다라고 분별할 뿐인 것이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어요 사람이 그냥 분별해서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라고 분별했을 뿐이지 분리 좋은 거 나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오거나 가는 것도 없다 오거나 가는 거는 생멸법들이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지 이 불생불멸법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옳고 그름도 없죠 자기 생각 속에 옳고 그름이 있어요 원래 이 우주에 오른 게 어디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옥과 극락이 다르지 않아요 본바탕이 한바탕이란 말이에요 한바탕 한마음 속이에요 남자도 여자도 없으면 남자 여자가 여기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명상하고 있으면 남자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여자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몇 살이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생각해야지 몇 살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게 없어요 승속 스님과 속인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승속 승속이 절대 다를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도 듣게 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스님들은 그래도 우리와 뭔가는 다를 거야 제가 출가를 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마음가지는 하나가 다르더라고요 그게 출가의 마음이에요 어떤 출가의 마음이냐면 내가 스님인데 하는 스님이라는 상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점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수행자야 하는 그런데 그 상 하나 빼버리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부처님께서 누가 출가하겠다 하면 오라 비고요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머리 깎아줬어요 바로 스님 됐어요 지금 출가하겠다라면 머리만 깎으면 바로 스님 되는 거예요 오라 비고요 한마디면 그냥 비고요 의식 의례 이런 거 없어요 불교에는 원래 불교에는 의례 의식 이런 거 없어요 지금처럼 출가하겠다라면 1년이나 6개월 배우고 하나하나 길을 걷는 방법도 배우고요 옷 입고 벗는 법도 배우고요 양치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잠자는 방법도 배우고요 스님의 위의 스님답게 신도님들에게 보이는 뉘앙스를 배워요 6개월 동안 위의라고 해서 위의 교육을 받아요 스님으로서의 위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러고 나서 3,4,7증이라 돼가지고 큰 스님들 7분을 모시고 막 스님들을 모시고 행자 교육원에서 막 고룩하게 법회를 장엄하게 염불하고 하면서 장엄하게 의식을 탁 치르고 나서 딱 여기 불을 탁 지지고 나면 이제 내가 스님이 됐구나 이제 이런 의례 의식이 이제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왔죠 근데 그게 불교의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뭔가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옮겨가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는 다른 종교는 그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실제 신과 인간은 실제로 다르니까 불교는 부처와 인간이 다르지 않은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다르니까 신과 인간의 중간자인 신부님들은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신과 인간의 중간자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한 번 되고 나면 그분들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 앞에서 동등하게 친구처럼 하면 안 돼요 신부님들이 신부님한테는 절대 원래 교리상으로 그래요 교리상으로 심지어 신부님이 파괴를 해도 그래서 신부님이 신부님에게를 그만뒀어도 신부라는 그 어떤 정체성은 남아 있어요 실제적인 실체성이니까 그렇죠 신부님들 앞에서는 신부님이 갖출 건 갖추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근데 불교는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부처와 인간이 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는 교리상으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부처님과 우리가 둘이 아니에요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사람이 둘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매 순간 그게 증명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은 완벽히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르다고 뉘앙스한 것은 역사 속에서 그냥 만든 어떤 하나의 규칙, 룰이죠 룰 사이도 돌아가려면 나름의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룰은 지켜주되 그럼 뭐 그냥 이렇게 합장하고 이런 정도의 룰은 지켜주되 마음속에서 내가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스님들도 못 깨닫는다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승속이 나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스님 되고 나면 깨닫기가 훨씬 쉬워지겠지?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스님이기 때문에 깨닫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정말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스님들은 스님들 자존심이 있어서 스님이라는 상이 있어서 공부하러 다니는데 좀 주저하기도 하고 또 특히나 스님들 중에도 좀 나이도 있고 좀 이제 나름 또 권위도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공부 마음을 낮추고 진짜 도인이 예를 들어 20대, 30대 도인이 생겼다 나보다 법이 높다 하면 쫓아가서라도 배워야 되는데 어른 스님들 입장에서 지금 체면에 쫓아가서 배우겠어요 제가 신자라고 하더라도 쫓아가서 배워야죠 당연히 근데 그거 하겠냐는 말이에요 스님이라는 상에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기도 힘들 수도 있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출가하겠다고 찾아오는 분들한테 스승 바르게 바른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 밑에 출가하겠다고 해서 바른 스승이 있으면 출가해도 좋다 너가 올바른 스승을 만나서 그리로 가겠다고 해서 그게 정말 훌륭한 스님이면 그렇게도 좋다 제가 훌륭한 스승이라는 거는 깨달아서 깨달음의 안목이 확실한 투철한 스님이 계시면 출가해도 좋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출가가 아주 좋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출가 자체가 그냥 좋아서 하고 싶어서 그냥 아무데나 가서 뭐 2년 따라 출가하죠 이러면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불경스러운 일이거든요 불교계에서 출가는 분별하지 말고 그냥 절에 들어와라 이거예요 절을 분별하지 말고 아무 절에 들어가라 그 스승도 그냥 지정해주는 스승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약간 미덕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스님이라는 상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부 배우러 다닐 때 못 배우러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자분들 입장에서는 뭔 상이 있어요 내가 공부했다 안 했다 뭐 이건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니까 뭐 그런 상 가질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누가 됐든 출제가를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가서 법문도 들을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마음껏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도 이렇게 2년 따라 출가하겠다는 분들 또 이렇게 스님도 소개시켜드리고 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제가 이제 그만큼 출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출가는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공부 진짜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출가같이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마음에 진짜 발심이 딱 돼 있는 사람에게는 그럼 이거는 막 완전 공부만 할 수 있는 딱 조건이 추적화된 조건이 딱 갖춰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출가 공부 정말 공부하겠다 하면 딱 그것도 좋은 제도죠 그러나 출제가를 하나 상해 응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한편으로는 출가도 하나의 제가예요 출가도 하나의 제가예요 이 말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출가도 스님들 강원 졸업하면 이제 진로 걱정해야 돼요 내가 이제 대학원 가야 되나 아니면 부존 살아야 되나 어느 절에 조그만한 절에 가서 기도 스님 해야 되나 아니면 은사심 절에 가서 스님 도와드려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뭐 공부 좀 더 할까 아니면 어디 가서 뭘 할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를 포교당을 하나 낼까 온갖 진로 걱정을 해야 돼요 어차피 그리고 큰 절에 가면 다 대중생활이에요 대중생활에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잘 해야 돼요 대중생활에서도 대중의 또 롤도 잘 지켜야 되고 거기서도 또 나름 또 막 부딪힌 일들도 있고 그렇죠 세상살이하고 똑같아요 직장생활하고 뭐 다를 게 없어요 어찌 보면 더 엄하죠 더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남들 눈이 있으니까 놀고 싶은 것도 못 놀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딱 공부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 좋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공부만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좋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승속이라는 마음속에 분별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발심한 사람이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승보예요 승보 승보는 스님이 승보가 아니라 발심한 사람이 승보예요 발보리심 제가 신도님들 중에도 발보리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출가한 사람 중에도 서산스님이 지금의 시대는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다고 하면서 이 가사 입은 도적대들이 난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겉모습은 스님이지만 스님이 아니에요 서산스님 말씀처럼 도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지하게 발심한 사람은 저는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분들 많이 뵙거든요 제가 자의 삶을 사시는데 너무나도 감동스럽게 공부를 진짜 저분이 스님이지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정말 정말 존경하는 분들 많아요 정말 저분이 진짜 스님이다 삶이 스님이래야 스님이잖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승복 입었다고 스님이 아니고 바라문으로 태어났다고 바라문이 아니고 행동이 바라문다워야 바라문이고 행동이 수행자다워야 수행자고 행동이 천하면 천민이지 천민이라는 사성계급이 천민을 만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노소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몸은 늙을 수 있지만 이 본성은 늙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연세가 드셨는데 마음은 이팔청춘 같지 않아요? 진짜 마음은 이팔청춘 같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이팔청춘같이 느끼는 그게 자기 본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어때요? 생각은 아이고 내가 몇 살인데 벌써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마음은 이팔청춘 마음의 한쪽 측면에서는 이팔청춘 같아요 늙었다라는 걸 잘 모르겠어요 몸이 그냥 힘드니까 내가 늙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마음에서는 늙고 젊음이 없어요 진짜 자기 한 마음에서는 본 마음에서는 늙는 것도 없고 젊은 것도 없어요 성인도 범부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100% 성인이에요 전부 다 성인이에요 다 진짜 정말 그래요 진짜 이 성인이라는 타이틀이 뭐랄까 진짜 참 어찌 보면 당황스러운 그러니까 그냥 자연 뭐랄까 이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노인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부처도 중생도 없으며 중생 있으니까 부처가 생겼거든요 부처가 따로 없어요 그냥 괴롭지 않으면 그게 부처지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으며 무수증 닦을 게 없고 증득할 게 없어요 환영신경도 그러잖아요 무지역무득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부처를 얻을 게 없단 말이에요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다 이게 법이에요 갈고 닦는 거 아니에요 이 공부는 열심히 수행해야지만 깨닫는 거 아니에요 수행해야 깨닫는데 그 수행이 뭐가 수행이냐 갈고 닦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중도가 수행이지 반야바라미리 수행이지 뭐가 중도예요 법문 듣는 게 중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평생 뭐 하셨어요 법문 하셨어요 부처님 평생 법문만 했잖아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 16개국 대부분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법문 하셨어요 경전 보세요 부처님이 하루 일과 일어나서 밥 먹고 탁발하러 갔다 와서 법문하고 탁발해 주신 분 밥 먹고 나서 탁발해 주신 분께 감사하다고 법문하고 돌아와서 스님들한테 질문 듣고 법문하고 오후에 신도님들 오시라 그래가지고 신도님들에게 오후에는 법문하고 심지어는 잠들 때는 천상세계 신들에게 법문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평생 법문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그리고 제자들은 평생 법문 들은 거예요 그때 왜 출가하려고 했을까요 유튜브가 없으니까 부처님 출가를 해야 부처님을 쫓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 당시는 카세트도 없고 테이프도 없으니까 부처님 법문을 직접 들으려면 혹은 부처님 법문을 직접 듣고 깨어난 알아한들 법문이라도 들으려면 출가를 해서 쫓아가야 목소리가 마이크도 없었으니까 목소리가 가 닿는 범주 속에 옆에 있어야 깃들어야만 법문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문 듣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으로 출가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또 인도에서 익숙한 제도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굳이 출가 제도가 필수불가결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대승불교 운동이잖아요 제가자들에게서 만들어진 운동이거든요 관세음보살님 제가자예요 제가보살이에요 제가보살 지장보살 같은 출가보살도 있지만 미륵보살? 약간 카멜론 같은 반반 제가보살 반 출가보살 반 그런 스타일이시고 출가제가라는 구분이 없어요 대승불교에서는 요즘에 신대승불교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이게 출제가라는 구분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얽매는 마음은 없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신대승불교예요 그리고 인과도 없어요 비인비과라고 해서 인과 이거 원인을 갈고 닦아가지고 결과라는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인과가 따로 없어요 힘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그 어떤 모양 속에 담겨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모양이 전부 이 모양이니까 모두 이것이니까 모든 힘이 전부 다 이 힘이에요 모든 힘이 전부 다 어떤 힘이에요? 이 힘이에요 여기서 나온 힘이에요 사람 사람마다 어떤 사람 힘이 있고 어떤 사람 힘이 없고 다 이 판맘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대기 대용의 이 법 하나에서 큰 진리라는 거대한 기관이 온 우주 전체를 돌린단 말이에요 대기 대용이라는 말이 거대한 공장에 톱니바퀴로 수만 개 수십만 개 톱니바퀴가 움직이는 공장에 전원 버튼 하나 딱 누르면 큰 톱니바퀴 하나가 과광하면서 돌기 시작하면 맞물린 모든 톱니바퀴가 수만 개 톱니바퀴가 전체가 다 같이 돌아가잖아요 법 하나가 마음 하나가 딱 전원을 하나 딱 반짝이면 마음 하나가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고 여러분을 밥 먹게 하고 걷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이 우주 전체를 움직이게 하고 태양을 떼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잇게 하고 자동차가 굴러가게 하고 바다에 파도가 치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의 톱니바퀴에요 그 모든 걸 뭐가 돌려요? 마음 하나가 법 하나가 돌린단 말이에요 마음 하나 법 하나뿐이에요 겉에 들어간 모양은 톱니바퀴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걸 굴리는 그 본질 본체 이건 마음이란 말이에요 본마음, 한마음, 주인공 불성, 자성, 본래 면목하는 해탈, 열반하는 그래서 이거 하나를 깨닫게 되면 이것이 정말 진실이구나 해서 점점 이 진실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분별해서는 낯설어지고 이 본질, 법 여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한 발 한 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진짜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정말이었네 내가 맨날 분별만 쓰고 살고 있네 내가 분별해서 정말 괴로움이 생겼네 내가 집착하니까 괴로움이 생겼네 탐내니까 괴로움이 생겼네 이걸 이제 현실에서 하나하나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그러면서 야 이 법이 진짜구나 하고 이 법에 자꾸자꾸 이제 가까이 오는 이걸 이제 수행이라고 한다면 굳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자꾸 까먹으니까 분별만 익숙하니까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수행이고 가장 좋은 그 시간을 보내는 거는 그냥 깃드는 거예요 법문 듣고 법이 있는 곳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불교는 훈습하는 공부라 그러잖아요 훈습, 훈습이 수행이에요 향이 있는 곳 옆에만 있어도 향냄이 배듯이 법이 있는 곳 가까이 있기만 해도 법이 저절로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애써서 공부하는 거예요 유의 조작으로 내가 100일 동안 견성하지 못하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의 조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이 공부는 그냥 그냥 법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법문도 듣기 싫은데 억지로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듣고 싶을 때만 들으면 돼요 그런데 조금 듣고 싶기도 하고 좀 안 듣고 싶기도 하고 이럴 때는 들어도 좋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어떤 분들은 10시간에서 듣는다 그러는데 한 대여섯 시간, 일곱 시간 들으면 진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자기 할 일 하면 돼요 집안 청소도 하고 자기 할 일 하고 듣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꾸준히 늘 내가 이렇게 내가 맑은 정신으로 있을 때 가장 맑은 정신일 때 내가 이 공부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공부하시면 이건 저절로 물들 수밖에 없어요 정법 순습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고 공부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제가 본문을 할 때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꼬시려고 여기 분별해 있는 사람 저기 분별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설명하려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니까 위양종, 육조스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섯 개 종파가 나왔는데 그 중에 위양종이라고 있었어요 위산스님과 앙산스님이 하는 근데 그 앙산스님이라는 분이 아주 안목이 투철한 분이었는데 그 이제 앙산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더라? 어떤 스님을 얘기를 하면서 그 스님의 회상은 그 스님의 공부처는 재련된, 잘 재련된 순금만을 파는 금은빵이다 금은빵이어서 그곳에는 정말 법문만 오로지 법 하나만 가리킨다 법문만 한다 그냥 법 얘기밖에 안 한다 맨날 손가락 하나 들고 있거나 법 하나만 그냥 오로지 그냥 그 법만 가리켜 보인다 그런데 내가 있는 이 앙산이 있는 이 법회상은 그냥 온갖 잡동산을 다 파는 잡화상과도 같다 그래서 감기가 온 사람에게 감기약도 주고 어디 삔 사람에게는 삔약도 주고 온갖 괴로운 사람들의 온갖 다양한 요구가 있을 때 그것들을 먼저 하나씩 들려줘서 그들이 지금 당장 처한 괴로움 해결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그들을 설득시켜서 하나하나 공부시켜가지고 이제 진짜 순금 재련된 순금을 맛보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다양한 방편들을 쓰고 있다 그렇게 순금만을 재련한 재련소도 필요하겠지만 또 이렇게 나같은 이런 좀 지저분한 얘기까지 서슴지 않는 이런 회상도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스님도 계시더군요 옛날 선호록을 보다 보니까 그 참 때로는 제가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막 그냥 맨날 똑같은 거를 맨날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주소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인연돼서 듣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것들 중에 하나하나가 언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시절 인연으로 그 구절이 가서 닿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룩한 일꾸라고 해도 거룩한 한 구절을 얘기를 했었을 때 거기서 다 깨닫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서 똥 누다가 똥 냄새 맡고 깨달았던 사람도 있고 시장 통해서 싸우는 소리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저런 데서도 깨어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은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법문을 설하신 스님도 뭐 그렇게 대단한 법문을 설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약간 기복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뭐 하나 옛날 얘기를 뭐 이래 하나 얘기를 했대요 대단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대요 그분이 뭐 도인도 아니었고 그런데 당신 젊었을 때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법문을 듣고 다녔는데 그냥 그날 따라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그냥 그냥 별로 귀에 들려오지도 않는 법문을 듣다가 문득 한 얘기를 듣는데 거기서 뭔가 그냥 확 열리는 이런 체험을 했다고도 그래요 그게 가능해요 부처 밑에서만 부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쉽게 말해 스승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의 발심이에요 진짜 내가 깨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요 제 설법 같은 이렇게 시답지 않은 설법에서도 깨어난다니까요 청출어람이 진짜예요 여러분의 발심이 진짜 간절하면 제가 뭐 선사스님의 어록 땅 얘기할 때 깨닫는 게 아니라 제가 시답지 않은 얘기 하는 속에서도 깨어날 수 있다니까요 또 이 법문 듣고 아휴, 법문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귀가 아프다 하고 내려놓고서는 딴 일하다 깨달을 수도 있고 꾸준히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이제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요 이 마음,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이 마음은 우리의 본 마음 우리의 진정한 나의 벌레 면목 진짜 자기는 몸이 내가 아니고 몸이라는 작은 개체 속에 갇혀있는 그게 내가 아니다 그게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우리는 이 몸에 갇혀있기 때문에 몸이 나니까 몸은 인과에 갇혀있잖아요 물을 먹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고 공기를 이렇게 들이마셔야만 내가 살 수 있고 이 몸은 살 수 있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이 몸도 없거든요 그래서 먹지 않으면 내가 죽고 그런 어떤 인과에 탁 갇혀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몸은 그런데 이 법은, 마음은 자기의 진짜 본래 마음은 인과가 없다 닫고 증득할 것도 없다 닫고 증득할 것도 없다는 것은 본래 깨달았기 때문에 본래 이대로 부처기 때문에 닫고 증득할 게 따로 필요하지 않고 또 인과도 없다는 것은 열심히 갈고 닦는 원인을 제공해서 부처라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몸은 원인을 어떤 원인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나빠질 것이고 운동을 안 해도 몸이 좀 쬐뿌낭해질 것이고 음식을 안 먹으면 내가 죽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인과 속에 갇힌 게 우리의 몸이잖아요 몸과 마음이잖아요 몸뿐한 마음도 그렇죠 어떤 우울한 상황이라는 원인이 탁 만들어지면 그 결과로 마음이 우울해져요 누가 욕하는 상황이 오면 그 결과로 마음이 화가 난단 말이죠 인과에 이렇게 갇혀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이 몸, 마음 오온이라는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을 나로 여길 때 그 오온은 그렇게 제한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갇혀있는 존재 그러나 진정한 나의 본래면목 본 마음은 인과가 없다 인과가 없다라는 건 본 마음은 그냥 지금 늘 본 마음이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해야만 이 결과를 얻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이 본 마음은 인과가 없어서 이 육신의 몸은 태어난 걸 원인으로 살아가다가 언젠간 죽겠죠 그렇죠? 유효기간이 다 되면 죽을 겁니다 이 몸뚱아리는 그런데 우리 본 마음은 인과가 아니라서 인과가 없어서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을 일이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 마음은 불생불멸하는 거죠 이렇게 생멸하는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본래면목은 이게 교리로는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되게 놀라운 일이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광대모변한 존재였구나 지금 여기서 여지없는 부처였고 여지없이 지금 여기서 내 눈앞에서 곧장 허공과 같은 본 마음이 완전히 갖춰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이 곧 부처와 중생이 결코 다를 수가 없다는 불이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힘도 없고 모양도 없다 이건 힘으로 따진다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인 거죠 힘을 크기로 말한 크다고 말할 것 같은 마하라고 할 만한 그런데 이게 힘이 없다라고 한 이유는 뭐겠어요 이것과 견줄 게 없으니까 이건 힘이 있다거나 없다라는 말로 도저히 할 수 있는 뭔가가 아니니까 힘이 있다고 하려면 뭐에 비해서 힘이 있는 거잖아요 비교해야지만 둘로 나뉘어져 있어야지만 힘이 있다 없다가 나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마음뿐이니까 오로지 이 하나뿐이니까 이걸 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힘을 있다고 하려니 대기 대용이라고 해서 이 온 우주 전체를 이거 하나가 이 마음 하나가 돌려쓰고 있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지닌 거죠 그런데 이걸 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오로지 이거 하나뿐이라면 그러니 이건 힘 있다 없다 이런 말로 이거를 제한할 수 없단 말이죠 모양도 없다 당연히 마음에 어떻게 모양이 있겠습니까 마음에는 모양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눈은 모양은 볼 수 있죠 안근이 색경이라는 것을 접촉하듯이 눈은 색 모양과 빛깔을 지닌 것들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양이 없고 빛깔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맛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상상으로 그려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속에서 아 이게 부처구나 하고 상상이 되고 그림이 그려졌다면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모양도 없고 이런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특정한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든 모양이 이거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모든 모양이 이거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 법이 뭐냐 이러면 그러니까 마치 저것과 같아요 물을 맨날 우리는 파도만 봤단 말이에요 파도가 거센 파도가 치냐 잔잔한 파도가 치냐 파도가 치는 동안은 파도 밑에 바닥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파도 물결 때문에 그런데 파도가 잔잔해지면 밑에가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는 파도만 맨날 봐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물이 뭐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파도의 본질이 뭐냐 파도의 겉에 드러난 이 중생심이 아니라 파도라는 바다라는 그 본 마음이 뭐냐 파도의 본질이 뭐냐 그럼 바다잖아요 물이잖아요 물 그럼 물은 모양이 없잖아요 파도는 모양이 있지만 그러니까 물이 뭡니까 하면 가리킨단 말이에요 직진심에서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파도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파도를 가르치면 가르치는 사람은 파도를 가리킨 게 아니라 바다를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는 사람은 파도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이 뭐냐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직진심한단 말이에요 이게 곧바로 법을 자기의 본래 면목을 마음을 딱 가리켜 보인 거예요 완벽하게 그냥 드러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딱 가리켜 보인 거고 이렇게 이렇게 귀찮게 할 필요 없어요 무엇이 법이냐 무엇이 마음이냐 이 질문에서 벌써 답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무엇이 여기서 답이 드러났다 무 여기서 마음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즉심시불이라고 해요 즉 일어났다 하면 딱 작용이 드러났다 하면 그냥 그 즉시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없이 그냥 그 즉시 법이란 말이에요 손가락을 꼼지락 거리든 숨을 들이쉬고 내쉬든 눈을 껌뻑이든 그리고 옛날 스님께서는 제자가 도가 무엇입니까 그때 앞에서 눈만 껌뻑 껌뻑 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부는 모르나보다 답을 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떠나가는 제자도 있었고 또 법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가까이 다가가서는 여기 실밥 하나가 터진 게 있는데 실밥 하나를 들어서는 후 불었단 말이에요 그게 법을 드러내 보인 거란 말이죠 그때 어떤 스승은 제자가 법을 깨닫겠다고 찾아왔는데 10년 동안 제자를 내 밥하라고 시키고 빨래하라고 시키고 나무 해오라고 시키고 밥 해오면 같이 맛있게 먹어주고 아침에 일어나셨습니까 하면 인사 받아주고 그러면서 내 법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가 10년 만에 스승님 저는 딴 데 가보겠습니다 스승님 밑에서 깨달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법을 가르쳐 보여주지도 않고 법을 가르쳐주지도 않은데 저는 법을 가르쳐주는 딴 스승 찾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뭔 소리냐 내가 10년 동안 단 하루도 단 한 순간도 너에게 법을 드러내지 않은 적이 없는데 직진심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 비슷한 경우에 어떤 제자가 스승님 저는 떠나겠습니다 법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알아서 해라 그 제자가 이렇게 언덕 넘어서 이렇게 떠나가더란 말이죠 저 대형전 앞에 앉아서 저 언덕 밑으로 떠나간 제자한테 누구야? 부르니까 제자가 휙 돌아보니까 야 법이나 가져가라 매 순간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 드러나 있다 100% 드러나 있다 이 법은 그래서 명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비유와 비슷하게 조금 더 실감나는 비유를 들은다면 제가 이렇게 창문 바깥으로 바라보이는 풍경 비유를 들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에 기차 타고 올 때 풍경을 내보는데 풍경 바깥만 우리는 보고 산단 말이에요 서울 부산에 열 번 왔다 갔다 해도 바깥을 보면서 야 봄이라서 꽃이 피는구나 야 여름이야 숲이 오고 지는구나 비가 오는구나 하얀 설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렇게 바깥 풍경만을 내보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깥 풍경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유리창을 가리켜 보인다 했을 때 저걸 보기 전에 먼저 여기서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유리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바깥에 모양을 따라가면 그 모양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모양을 보면 분별이 일어나죠 그죠? 이건 아름답고 저건 추하고 저 집은 어떻고 이 집은 좋고 이런 식으로 분별을 따라가면 좋다 나쁘다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집은 갖고 싶다 저런 집은 갖고 싶다 예를 들어 누가 막 싸우는 것을 보면 막 사람들이 왜 저래 싸우나 하고 마음이 막 동한단 말이에요 그 모양을 쫓아가면 근데 요거를 쫓아가면 이 앞에 있는 이 유리창을 이 투명한 모양도 없는 이 유리창을 볼 때는 그런 분별이 있냔 말이에요 분별이 없단 말이죠 요거를 가리켜 보이는데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뭐냐고 물어보면 자꾸 유리창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유리창 이걸 가리키는 건데 이 유리창을 이렇게 딱 가리칠 때 이 사람은 유리창을 이 손가락을 보자마자 바로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깥에 있는 모양을 쫓아가서 분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들어 보일 때는 이 컵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컵이라고 딱 보면 분별하면 이거는 유리창 바깥에 있는 모양을 쫓아가는 거예요 모양을 가지고 좋으니 싫으니 하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법이 뭐냐 하면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준단 말이죠 이렇게 내려놓는 거로써 명백하게 보여주고 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늘 다름없이 언제나 법 하나를 보인단 말이에요 언제나 법 하나를 보인단 말이에요 매 순간순간 100% 딱 지켜있단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이 일어나든 무슨 동작을 하든 모든 작용이 그대로 법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게 먼저 첫 번째 자리예요 이게 먼저 탁 드러나 있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분별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오랜 세월 분별을 쫓아가던 게 습관이 되노니까 당연히 이거 당연히 먼저 듣잖아요 당연히 듣는 내가 듣는 저 소리를 듣는다 그거는 분별이고 그 분별 이전에 그 분별 안 해도 누구나 누구나 이 드름 둘로 셋으로 쪼개지지 않는 그냥 이거 하나 그냥 바로 바로 곧바로 여기서 생각을 개입하면 바로 끝나버리죠 이게 마음이니까 이 마음에 무슨 모양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마음은 마치 허공과 같아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취부득 사부득이다 이 마음은 허공과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 우주법기 전체에 허공 전체에 눈에 달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냥 이걸 본단 말이에요 이 본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거는 헤아려서 아는 게 아니라 헤아리기 이전에 그냥 분별 이전에 먼저 아는 거 이렇게 할 때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분별하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분별하기 전에 분별하지 않아도 먼저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갓난아기에게도 먼저 드러나는 그러니 이거는 모양이 없고 허공과 같아서 허공 전체 이게 편만에 있으니까 허공과 같아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이거는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목적은 법을 취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법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법을 향해 나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취하려고 법을 잡으려고 그런데 이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전이나 어록에서는 깨달을 수 없다 깨달음이 있습니까 깨달음은 없다 아뇩따라 삼맥삼보리는 최상의 깨달음이죠 아뇩따라 삼맥삼보리는 이름이 아뇩따라 삼맥삼보리지 실제 아뇩따라 삼맥삼보리가 따로 있지 않다 본래 무일물 육조수님은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석가원의 부처님은 무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그건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임시로 붙인 이름이에요 그런 어떤 대상이 없단 말이죠 그걸 찾고자 할 때 그래서 어떤 대상으로 추구하고자 하고 얻고자 하지만 이거는 얻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이나 모양이나 어떤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버릴 수도 없어요 이건 내가 막 취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기 때문에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버릴 수도 없어요 나의 본연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취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부처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중생되기 어려워요 늘 부처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해내지 우리는 분별하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분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분별을 쓸 때 곧장 부처를 쓰고 있어요 부처를 써서 분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할 때 생각할 때 나는 생각을 쫓아가야 하니까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문제가 되지만 생각을 쓸 때는 그 생각이 하나의 파도거든요 모든 파도가 그대로 바다이듯이 생각을 일으킨다는 것은 곧 내가 부처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 내가 지금 부처라는 게 여지없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할 때 분별할 때 그러니까 분별을 버려라 그러지만 분별을 버리라는 말 무념 생각하지 마라 할 때 그 무념이라는 말은 실제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생각의 당처를 깨달으라는 거지 도대체 생각이 뭐냐 그 생각이 바로 법 아니냐 번뇌 즉 벌이 아니냐 번뇌가고 깨달음 아니냐 그거를 확인하라는 것이지 생각을 진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확인하고 나면 야 이게 뿌리가 없는 거구나 어떤 생각도 어떤 생각도 뿌리가 없구나 내가 막 심각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자기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자기 생각에서 괴로움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은 참 취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취하고 싶지만 취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또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단 말이죠 이 말이 뭐예요 그냥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나는 뭐 나이가 많다 적다 나는 잘났다 못났다 나는 키가 크다 작다 인물이 좋다 나쁘다 나는 뭐 부자다 가난하다 잘났다 못났다 남자다 여자다 온갖 나에 대해서 분별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분별한 걸 나라고 여기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나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더 좋게 분별하기 위해서 더 좋게 인식하기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치장하잖아요 나를 끊임없이 젊어 보이게 하고 내가 더 정의로워 보이게 남들에게 더 잘나 보이게 애쓰고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고 또 내 거 내가 잘나 보이려면 나라는 정책성을 강화시키려면 내 것이 많아져야 된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를 자꾸 주저담는단 말이에요 취하고 살면서 평생을 내 거를 막 쥔단 말이죠 나와 내 것 그런데 나나 내 거는 변하죠 왔다 가죠 나는 능력 있어 나는 돈이 많아 이거 왔다 가잖아요 능력 있는 게 왔다 가잖아요 젊을 땐 능력 있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될지 쯤 되면 능력이 있겠어요 그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젊었을 때 그 능력 신체적 능력 이런 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왔다가 간 거예요 젊음 왔다가 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왔다가 가는 건 내가 아니죠 진짜 내가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게 왔다가는 임시로 잠깐 그렇게 모습을 드러낸 그 날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을 찾고 자는 게 아니잖아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늘 여여한 늘 있는 진짜 자기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거는 가짜 자기밖에 없어요 어떤 거 이 몸 같은 거 몸은 왔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젊었는데 한 30년 후에는 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젊음은 왔다 갔잖아요 그리고 늙음이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내가 아니죠 왔다 가니까 건강 왔다 가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명예, 권력, 지위 다 왔다 가잖아요 돈도 왔다 가잖아요 느낌 왔다 가죠 우울한 느낌 왔다 가요 행복한 느낌도 왔다 가요 생각도 끊임없이 바뀌고 왔다 가고 의지 막 뭔가 하고 싶은 욕망 같은 것도 왔다 가요 나이가 들면 다 귀찮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거에 즐거워할 수도 있고 옛날에 막 성공하고 자식 키우고 애들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취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남편이 진급을 할지 안 할지 회사에서 돈을 잘 버는지 뭐 이런 것들에 관심 갔던 많은 분들이 한 20년 지나가지고 그분들을 다시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보살님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완전 내용이 다르더만요 어떤 보살님이 집에 옥상에 화분을 키우는데 화분에 노란 민들레가 민들레 이렇게 키운대요 몇 개를 그래서 그걸 민들레 잎을 뜯어서 노후에 이제 은퇴하시고 두 분이 이제 집에 조용히 사니까 많이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민들레 따다가 가끔씩 따다가 묻혀 드신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노란 민들레 옆에 조금 다르게 생긴 민들레 민들레인데 조금 다른 것 같은 민들레가 있길래 이건 뭐지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하얀 민들레가 올라오더래요 그러더니 그게 그 옆에 있는 화분까지 옮겨가서 하얀 민들레가 피더래요 그 얘기를 너무 신나게 너무 생겨리게 너무 재미나게 하고 그 얘기를 옆에 있는 보살님들이 같이 막 신나게 듣고 있고 와 신기하다 어디서 왔을까 하면서 그런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게 재밌어진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게 눈도 쳐다도 안 봤던 얘기들이 나중에 가면 되게 더 재밌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나는 돈 명예 권력 지위 엄청 관심이 있었지만 그건 왔다 가잖아요 그 의지작용도 왔다 가요 한때 한때 자식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것도 왔다 가잖아요 한때로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오온 오온 18개라고 부르는 오온은 색수상행식은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왔다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여기 눈앞에 그렇게 왔다 가지 않는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양이 없어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만질 수도 없지만 내가 본다는 이 봄 여기서 보고 있다 보자마자 해석하는 걸 우리는 본다고 알거든요 근데 해석은 어떻게 하든 이걸 좋다고 해석하든 나쁘게 해석하든 본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보는 걸 우리는 쫓아가서 보이는 거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거 좋은 거는 취하고 싫은 건 버리고 싶잖아요 그건 보이는 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본다라는 이 사실 이 회광반조 돌이켜서 보이는 그게 뭔데 이건 시계고 이건 컵이야 라고 이렇게 보이는 내용물 내용물을 보다가 평생을 보다가 보는 이놈을 돌이켜 본단 말이에요 어? 그럼 여기에 이 내용물을 무엇을 보든 뜰앞에 잔나무를 보든 마삼근을 보든 컵을 보든 무엇을 보든 보는 걸 통해서 어? 어? 지금까지는 보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게 뭐야 하는 이 내용물이 중요했는데 이제 문득 돌이켜서 어?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있음 보는 걸 통해 여기 뭔가가 있네 이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보고 있음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있음 그러니까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소유냐 존재냐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는 소유적 사고방식 어떻게든 끌어모으려고 소유하고 사는데 소유보다 그냥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 존재하는 거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존재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게 진짜 인생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담론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잖아요 이렇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요즘엔 경험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뭐 렌탈하고 이러는 것도 굳이 내가 사야 되냐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왔다 가는 건데 그걸 누리는 걸로 만족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보는 걸 통해 보이는 내용을 쫓아가면 이거는 분별하는 건데 본다는 이 사실을 통해 아 보고 있구나 보고 있는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보는 걸 통해 내가 이렇게 여기 살아있는 게 확인된단 말이죠 듣는 걸 통해서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이 소리는 듣고 싶고 저 소리는 듣기 싫어 이러면 소리의 내용물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뭐 층간소음은 듣기 싫고 아름다운 음악은 듣기 좋고 이런 것들은 다 내용을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요하다는 게 뭐겠어요? 여요하다 한결같다 여요부동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분별하니까 층간소음은 화를 내서 버리고 싶고 좋은 음악은 듣고 싶고 취사하잖아요 어떤 소리든지 보이는 걸 취사하듯이 들리는 소리를 취사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듣고 있는 이 있음 듣는 걸 통해 아 이렇게 살아있는 이게 확인된다 자기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듣고 있는 이놈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걸 굳이 보는 놈 듣는 놈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좀 지저분하게 느껴져요 그런 말을 빼고 볼 때 들을 때 이 있음이 보고 있음 듣고 있음 이 있음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있음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보는 내용물 들리는 소리의 내용 그 대상에 우리는 가서 꽂힌단 말이에요 냄새 맡고 있어요 냄새 맡을 때 이 있음이 확인돼요 그러니까 성나라의 어떤 거사는 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내가 누구지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궁금해 하다가 오늘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 앉았는데 똥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그 냄새를 탁 맡자마자 깨달았어요 냄새 맡고 있음 이 있음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맛보고 있음 맛보는 걸 통해 자기가 확인된다니까요 감촉 느끼는 걸 통해서 생각하는 걸 통해서 생각하고 있음 감촉 느끼고 있음 하는 이 있음은 똑같잖아요 보고 있음 듣고 있음 맛보고 있음 감각 느끼고 있음 생각하고 있음 있음은 같은 거 아니에요 보나 들으나 맛보나 느끼나 감촉 느끼나 생각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있음은 볼 때도 이게 확인되고 들을 때도 이게 확인되고 여기서도 이게 확인되고 냄새에서도 이게 확인되고 오로지 이 하나만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는 게 따로고 듣는 게 따로가 아니에요 이 하나가 보고 이 하나가 듣는단 말이에요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눈 감고 있어도 보고요 눈 뜨고 있는데도 눈앞을 안 보고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기도 해요 심지어 눈 감고 잠을 자는데도 잠 속의 세계가 환히 보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 보냔 말이에요 눈동자가 보는 거면 눈동자는 이렇게 이걸 보고 있는데 나는 딴 걸 이미지를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이놈이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자기 마음이 보고 듣고 그 마음이 보고 그 마음이 듣고 눈으로 가면 본다라는 작용을 일으키고 귀로 가면 듣는다라는 작용을 일으키고 코에서 냄새 맡는다라는 작용을 일으키고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볼 때 보이는 거 쫓아가서 보이는 거를 좋다 나쁘다고 분별하고 좋은 건 취하려고 하고 실물 버리려고 하는 이것만이 우리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걸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안이비설신의 색상형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해서 18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에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상형 미촉법 무안게 내지 무의식게 즉 눈, 기, 코, 혐음, 뜻도 공하고 실제가 아니야 색상형 미촉법도 공하고 실제가 아니고 안식, 봐서 분별되는 좋다 나쁘다는 분별 그것 진실이 아니야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인식 그것도 진실하지 않다 육식이 공하다 18개가 공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18개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18개는 실제가 아니라 18개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18개는 12초를 연으로 육식이 생겨요 또 12초는 어떻게 생기느냐 눈, 기, 코, 혐음, 뜻을 인연으로 색상형 미촉법이 생겨요 색상형 미촉법을 인연으로 눈, 기, 코, 혐음, 뜻이 생기고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고 보이는 게 있으니까 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고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저 별이 있나요? 여러분이 없으면 2100년 전 부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없으면 지금 푸틴이 일으키는 전쟁 저런 게 실제 있나요? 내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게 이 세상 전체가 있단 말이에요 주관이 있으니까 객관이 서로 인연 따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소리가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인연을 가해주면 소리가 탁 만들어지듯이 인연 따라 만들어진 이 소리는 분명히 진짜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인연을 화합하니까 잠시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게 진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만 있어요 인연 따라서 있어요 인연 따라 있는 건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임시 가합이라고 불러요 임시적으로 거짓이 이렇게 화합되니까 그게 있는 것처럼 잠시 형성돼 있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는 나를 인연으로 보이는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또 보는 내가 본다라는 인연을 통해서 분별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이 이렇다 좋은 곳이다 나쁜 곳이다 나다 세상이다 이런 걸 분별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18개를 쫙 펼쳐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 28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보는 나, 보이는 것, 보자마자 하는 해석 이게 전부라고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따로 자성이니 본래 명목이니 이런 말을 애초부터 쓰지 않았어요 서은불교에서 자성 본래 명목, 주인공 불성 이런 것은 실제 불성, 자성, 본래 명목이 있어서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화성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법학의 화성의 비유라고 해서 가짜 성 제가 인도자가 여러분들을 끌고 부처 방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너간다는 표현을 대성불교에서는 방편으로 썼으니까 파라미타라고 해서 우리 중생들을 이끌고 어떤 인도자가, 일로왕 보살이 저 부처님 세계로 이 중생들을 데리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데리고 가고 있는데 중생들의 분별이 너무 치성하고 평생 몇십 살 사는 동안 계속 분별만 보고 살았다 보니까 아니 분별 말고 분별하기 전에 먼저 있는 거 그거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게 이 습관이 너무 굳어지다 보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나 안 해 안 해 불교고 뭐고 난 깨달음이고 뭐고 다 안 해 안 해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박에 부처가 되도록 이게 뭘로 도노라고 했냐면 도노 뭘로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데 분별이 너무 치성했다 보니까 이 중생들은 잘 쫓아오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 같은 위대한 성자가 딱 계시면서 직접 법을 설해 주실 때는 그냥 부처님이 아주 변제가 좋으셨겠죠 부처님의 법문을 탁 듣고는 일주일 만에 다들 깨어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주일이 뭐예요 심지어는 오히려 스님들은 일주일 만에 깨어나고 이주일 만에 깨어나고 그랬는데 제가 신두님들은 법문 한 번 듣고 바로 깨어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부처님 당시에 그랬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중간 화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한 중간쯤 왔는데 이제 좀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화성을 만들어서 즉 임시로 만든 가짜 성을 만들었어요 가짜 성을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야 저 성 보이지? 저까지만 가면 돼 저기가 극락 세계야 저기가 저 피한 열반의 세계야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조금만 힘내자 여기 여태까지 왔는데 여기까지는 갈 수 있잖아 우리가 부처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일단 갈 수 있잖아 하고 야 이거 다 왔네 하고 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힘내서 간단 말이죠 이거는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갈 수 있겠다 하고 여기까지 딱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화성에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성, 잠자리 막 좋은 것들을 막 임시로 만들었어요 이끄는 사람이 임시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쉬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오늘라고 힘들었는데 거기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충전을 하고 충족이 되면서 야 이제 좀 힘이 넘쳐나고 이제 신이 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화성을 싹 없애놓고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힘 좀 났습니까? 이거 내가 임시로 만든 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다 온 거예요 임시로 만든 이 화성까지만 왔으면 이제 거의 다 온 거니까 이제부터는 수행이 힘들지 않다 이건 뭐 반 이상 넘어온 거다 이제 나머지는 저절로 그냥 가진다 여기까지 오느라고도 정말 고장했는데 이게 공부 거의 다 된 거나 다름없다 앞으로 이제 좀만 더 가면 된다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니다 좀 더 힘내서 가십시오 하고 이 화성까지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불성이라고 존단 말이에요 시부도로 얘기하면 소의 비유 소의 발자국을 보고 소의 공둥이를 봐서 소를 보고서는 소를 탁 잡아서 소를 키우게 하다가 누런 소가 하얀 소로 바뀌게 만들고 그러다 결국에는 인후구망이라고 해서 나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지고 깨달음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왜 사라지겠어요? 임시로 만든 방편이었으니까 화성이었으니까 그렇게 선에서는 왜 했느냐 하면 사람들을 단박에 부처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인도 불교가 그걸 증명했단 말이에요 부처님 열반 이후에 한 500년, 1000년 되도록 인도 불교에서 그 이후에 부처님 같은 도인이 안 나타났잖아요 부처님 당시 빼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 계실 때는 됐지만 부처님이 떠나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인도 같은 그런 브라만교 같은 아트만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방편을 기가 막힌 방편이 있음에도 인도에서는 못 써먹었었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써먹을 수 있는 토양이 갖춰졌단 말이에요 아트만인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곳에서 이 선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또 중국에서 선이 나타난 게 아니라 주목을 받은 거죠 좀 더 세련되게 변모한 거죠 그게 그 토대는 이미 부처님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아함경 니까에 자성 청정심이라는 마음 열반 해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있었고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에 오면 열애장 사상이라고 있었어요 열애장 사상으로 또 인도에서는 열애장 사상보다는 중간 사상과 유식 사상이 인도에서는 더 환영받았지만 이 열애장 사상이 중국에 와서 이제 더 큰 어떤 자리를 잡으면서 이게 선불교로 법무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선불교가 우리들에게 일반 중생들에게는 그냥 위빠사나 열심히 해가지고 초기불교만 얘기를 해서 무하다 나라는 거 없다 무하를 주장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해가지고 위빠사나 해가지고 부처 뗐다는 사람 봤습니까 깨달았다는 사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대중에게는 간혹 있겠지만 그리고 간혹 있는 분들이 깨달은 예를 들어 여러분 저 남방불교에 보면 요즘에 한창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뜨든 스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빠사나의 성자 아잔차 뭐 이런 스님 계시잖아요 그분은 위빠사나를 가르치는 성자라고 하지만 선불교하는 스님들이 아잔차 스님이 깨달은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분은 선사스님의 깨달음과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깨달음의 내용을 보면 딱 선불교예요 그래서 많은 위빠사나 성인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아잔차 같은 이런 스님들의 어떤 방편은 물론 위빠사나 쪽에 이런 게 있지만 그 뿌리가 이 선불교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깨달았다라는 스님들은 전부 다 이렇게 깨닫거든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공부 방법인 것이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성철스님 말씀하셨듯이 해온은 진짜 깨달음 아니다 증오를 해야만 진짜 깨달음이다 하시면서 증오를 했느냐 그 증거로 네가 몽중이려 무슨 또 뭐예요 숙면이려 그 세 가지 이려가 되느냐 안된다 이런단 말이죠 그거는 이게 돼야지만 진짜 부처 뭐 이런 것보다도 그게 안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이 미진하다라는 것을 자꾸 찔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오 초견성 이거는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화성에 비유하듯이 중간에 이제 겨우 중간에 온 것 정도밖에 안된다 그 당시 이제 내가 깨달았니 하면서 견성했다 하면서 막 좀 깨달았다라는 상을 내세우는 선생님들이 계셨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짜 증오만이 진짜다라고 하듯이 여러분이 여러분 뭐분들 다 부처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 부처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깨달아 부처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현실감이 있습니까 현실감이 잘 없어요 내가 부처가 된다고 지금 내 생각에는 2500년 동안 부처님같이 된 사람들은 잘 없는데 심지어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 10대 제자조차 부처님이 보기에는 아주 아직 공부 멀었다라고 했을 정도인데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건 너무 먼 일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중간에 화성의 비유같이 그래 부처 부처 일단 견성 자기 성품을 확인해라 내가 누군지 먼저 확인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견성에서 내가 누군지 확인하고 나면 그 자리가 바로 도노돈수 자리에요 사실은 법의 자리에서 보면 성품을 확인했을 때가 도노돈수에요 더 이상 닦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생의 측면에서 봤을 때 똑같은 견성인데 이걸 법의 자리에서 보면 도노돈수에서 공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중생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닦아야 할 업습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습관을 조복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은 열반하시기 전에 몸이 있는 동안은 완전한 열반일 수 없다고 하셨어요 반열반이 아니다 유여의 열반 아직 몸뚱아리를 여의지 못한 열반이라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부처님도 현실적으로 보면 좀 우리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처님인데 왜 저러셨지? 싶을 만한 일들이 많거든요 부처님도 썩은 음식 먹으면 배탈 나시고 우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왜? 아직 유여의 열반이기 때문에 완벽한 깨달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이게 여러분들의 기대를 깨는 소리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걸 알아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기도 한데 견성을 한 것은 놀라운 공부이긴 해요 부처님 법의 측면에서 보면 도노 돈수니까 공부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걸 차차 익숙하게 하는 것만 남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공부해도 돼요 현실을 살면서 그런데 또 중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노 했어도 그건 아직 공부 먼 거예요 업습을 조국 받는데 오랜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오랜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전히 깨달았는데도 탐진지 삼독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한동안은 꽤 오랜 세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듣기 싫을 수도 있고 저게 맞나 싶고 저 스님이 진짜 맞는 얘기를 하나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견성하고 나서 어지간히 공부를 한 사람조차 탐진지 삼독이 말끔히 떨어졌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면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게 정말 그렇구나 그렇구나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막상 현실에서는 탐진, 100% 떨어뜨리진 못해요 그런데 그 본질을 아니까 과하게 탐내지 않게 돼요 과하게 화내지 않게 되는 정도? 그리고 그 업습이 상당히 조복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이제 좀 가벼워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의 욕심 인생을 살려면 이 몸뚱아리를 아니 깨달은 사람은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100% 욕심 없애고 산다 이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어찌 보면 왜 몸이라는 건 그 욕심이 없으신 건 살 수 없잖아요 몸은 욕망은 안 그렇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많은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도 모르겠습니다 욕심을 100% 다 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부촌이 같은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즉 이 말은 한편으로는 듣기 서운한 얘기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이게 바로 보살이에요 보살 보리 살타 보리 깨달음이면서 동시에 살타 중생이거든요 이게 유효의 열반이에요 열반은 열반인데 아직 완전히 깔끔하지 않은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해오예요 성철수님 같은 분은 해오는 그건 깨달음도 아니다 하고 욕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의미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맞다 해오라고 해라 깨달았어도 자기 성품 확인했어도 그건 해오일 수 밖에 없다 진우스님의 말씀처럼 완전히 내가 증오라는 건 정말 탐진치삼독이 딱 떨어져서 깔끔한 것을 부처님같이 된 것을 증오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완벽해지는 거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당장 부처님 생애를 보면 혼란스러워지거든요 부처님 생애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부처님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네 아니 부처님쯤 되면 아니 목마르면 물쯤은 그냥 자체조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통력으로 근데 부처님이 목말라 죽겠는데 몸은 아프고 목은 너무 마른데 물이 없는 거예요 안한에게 물 떠와라 물 떠와라 저기 강물이 있으니까 물 떠와라 했는데 안한이 물을 계속 안 떠다주는 거예요 왜 안 떠오냐 했더니 부처님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사람들 마을 같은 게 우르르 지나가가지고 완전히 흙탕물밖에 없습니다 그거 계속 못 떠다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목이 타가지고 물 물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잠깐만 기다리거라 내가 목이 마르니 자체조달 하겠다 하면서 탁 좌선하고 일어났더니 아 이거 가셔줬다 이러고 길을 떠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꿈꾸잖아요 여러분 부처님 같은 스승을 원합니까? 아니면 신통자재한 스승을 원합니까? 우리는 신통자재한 스승을 원해요 부처님처럼 물 한 모금 없어가지고 목마른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안 해야 하면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죠? 제가 그동안 만나는 사람들이 도인, 도인이라는 상에 갇혀가지고 도인을 찾아나서요 그런데 제가 만나기로는요 외도 사입이 스승이 됐든 정법의 스승이 됐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도인은 없어요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도인 흉내 잘내는 사람은 많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도인 흉내에 뻑가죠 도인 흉내를 내는 사람은 왜 내야겠어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런데 우리는 뭐에 속느냐 하면 그렇게 평범한 부처님 같은 그런 평범한 일상사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조주스님이니 선사스님들이 화려했던 인생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조주스님이 앞동네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절에 와서 보호신을 하나 안 하면서 절에 와서 오히려 소 댈다 놓고 맨날 풀 뜯어가기나 하고 나한테 도움 하나도 안 주고 나를 너무 무시한다 이거 내가 큰 스님인데 말이야 나를 너무 무시한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산다 먹을 것도 때까리가 없어가지고 밥 한 끼 먹기가 힘들다 그러셨다니까요 조주스님이 그런 말 사셨다니까요 그게 도인이에요 척 보고서는 어? 고사님 올해를 조심하십시오 내년을 조심하세요 특히 돈 조심하세요 어느 방위로 이사가 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절대 사업하면 안 됩니다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 어이 저 귀신이 몇 마리가 쫓아다니고 있네 무슨 뭐 천도나 구신이나 하다 말고서는 보인다고 뭐 보일 수도 있죠 그게 대단한 거냔 말이에요 그걸 보는 게 대단한 거냔 말이에요 신통력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걸 들을 줄 아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게 이게 대단한 거라니까요 신통 자제한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세상 우리 대중 인생산은 다수결이 이기는 거잖아요 우울증 뭐가 우울증이에요 다수가 우울하지 않으니까 우울한 게 문제가 되잖아요 다수가 이게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독특한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소수 일반인들이 민간인들이 귀신이 보인다 이러면 왜 정신병원에 잡아넣으면서 도인 흉내내는 사람이 보인다 이러면 가서 막 굳신굳신 하면서 돈을 갖다 바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스님들이 신통 자제함을 절 집안에서는 항상 임재스님 말씀처럼 물 위를 걷는 것이 신통이 아니다 물 깊고 밥 파는 게 신통이고 길 위를 걷는 것이 신통이다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아는 이것이 신통이지 밥이 없다고 해서 뚝딱 신통욕으로 밥을 창 만들어내는 그게 신통이 아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뚝딱 밥도 만들어내고 뚝딱 돈도 만들어내고 뚝딱 로또 당첨번호를 딱 아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도인들 중에 자기가 로또 번호 딱 알아가지고 딱 내가지고 로또 당첨된 도인이 있나요? 자기가 죽는 거 안 죽게 만드는 도인 맞습니까? 남들 병 고쳐준다고 하면서 자기 병 고치고 자기 죽지 않도록 만드는 도인 맞냔 말이죠 이게 이제 삿된 가르침이거든요 신통 자제함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정말 위대한 말이에요 아무나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평범한 이 마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견문각지하는 이게 도예요 그런데 이걸 떠나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 도는 관심이 없고 너무 흔하니까 관심이 없고 확신통 자제한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바른 안목이 없으니까 그런 바른 안목이 없으면 어때요?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럼 평범한 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평범한 것은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막 풍기고 뭔가 범상치 않고 저는 옛날부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인은 어마어마한 아우라와 막 카리스마를 뽐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 같을 것이다 오히려 그런 느낌이 더 가까웠죠 오히려 천잿난만한 옛날에 도인 스님들 아기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선빵에 있는 스님들이 마치 천상세계 신들처럼 너무 심플하고 단순한 삶을 사니까 오히려 별것 아닌 대중공량 과자 들어온 거 맛있는 과자 서로 먹고 싶어서 욕심부린다 애들 같이 그럼 다 그때뿐이다 못 먹으면 뭐 그때뿐이니 꼭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래서 천진도인이라고 하죠 그게 진짜 도인 아닐까요? 사실은 법의 자리에서 보면 아까 제가 법의 자리에서 보면 견성한 그게 바로 부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 견성하면 부처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 부처예요 전부 다 완전하게 부처예요 100% 부처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으니까 매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알고 생각하고 하는 걸 통해서 100% 자기가 자기 부처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득 자기를 확인하는 거지 다른 거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요 이건 마치 허군과 같아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고 했어요 산이나 이 마음은요 산이나 강 석벽 따위도 장애가 되지 않으며 나타나거나 숨거나 각오옴이 자제하여 신령스럽게 통한다 이 법, 이 마음은 여러분의 진짜 본래 면목이라는 이 한 마음, 일심 이 마음은 산이나 강이나 석벽이 이걸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산이 이거고 강이 이거고 바다가 이거니까 어디에도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확 통한단 말이에요 산이나 강이나 석벽 따위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 모든 게 다 이거니까 그런데 나타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제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집에 있다가 법당에 오기도 하고 회사 가기도 하고 친구 만나러 가기도 하고 가고 오면 자제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나타내고 숨기는 게 자제하잖아요 이거 뭐 화음경에서도 은현 자제 뭐 이런 말을 써요 숨기고 드러내는 게 자제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이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100% 드러나 있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숨어있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숨어있는 거예요 중생이 봤을 때는 그런데 사실은 숨어있는 게 아니라 환히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숨어있는 게 드러나 있는 거고 드러나 있는 게 숨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니까 분별밖에 안 보이니까 분별된 대상밖에 안 보이니까 숨어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숨기고 드러내고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제하다고 하는 거예요 100%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숨겨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나타나거나 숨거나 각오옴이 자제하다 나타나든 숨든 가든 오든 늘 이것을 떠나지 않으니까 이 마음을 떠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령스럽게 통한다 신령스럽다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확 통해 있다 이거 아닌 거 없으니까 어디에 가로막히는 게 있겠어요 장애가 없다 이걸 가로막을 게 없다 법을 가로막을 게 어디에도 없다 오온의 산을 벗어나서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함으로 어떤 업도 이 법신을 구속하지 못한다 오온의 산을 벗어난다 오온 오온이 나잖아요 나 나와 세계라고 우리가 느끼는 본별들 색 수상행식 색은 물질적인 거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요소지요 물질정신이라는 이게 하나의 산인 것처럼 나를 탁 가로막는 거 같단 말이에요 내가 길을 가는데 산이 확 가로막혀 있으면 툭 통해 가지 못하잖아요 가로막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내가 붙여대는 걸 가로막을까요 오온의 산이 오온이 나라 그러잖아요 나라는 아상 아집 이게 우리 공부를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장벽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깨달음을 가로막는 방해물은 오로지 오온이에요 오온 몸과 마음이 나라는 이 허망한 망상 그것만 없으면 곧장 깨달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그런 허망한 망상을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신령스럽게 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오온의 산을 훌쩍 벗어나서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한단 말이죠 이 마음 공부가 불법이 오온의 산을 벗어난다 내가 몸과 마음이 나라는 것에서 훅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생사에서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몸은 죽어요 근데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 몸이 아니구나 이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진정한 나는 죽을 수가 없구나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수도 없구나 불생불멸이구나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구나 불구부정이고 불생불멸이고 불일 부리고 늘 한결같은 그냥 오로지 법 하나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면 생사 해탈한다는 게 겉으로 봤을 때는 죽죠 그러나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이 오원의 산을 벗어나서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함으로 어떤 업도 이 법신을 구속하지 못한다 어떤 업이 있어도 수미산을 넘는 업이 있어도 그 업이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미산을 넘는 엄청난 악업을 지었다 할지라도 깨닫고 나면 업의 장애는 있겠죠 이 몸뚱아리는 안굴리마라처럼 안굴리마라 같이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마가 깨달았어요 그럼 안굴리마라처럼 깨달았지만 여전히 탁발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살인마 살인마 하면서 돌을 던지고 피를 토하게 만들고 밥을 안 줬단 말이에요 인간 보는 바다의 몸뚱아리는 그러나 안굴리마라의 내면은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죠 생사가 없어요 생사를 해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큰 업이 있어도 그 업을 수미산을 넘는 업으로 언제 다 업장 소멸할 겁니까? 요즘에 업이 문제다 보니까 업장 소멸해야 된다 소멸해야 된다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업장 소멸해야죠 그러니까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독경도 하고 절도 하고 보쉬도 하고 많은 걸 한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 있는 다양한 방편들이 다 업장 소멸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좋은 공부예요 적극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선에서 선 공부할 때는 굳이 그거 일단 잠시 내려놔라 하는 이유가 그거는 업을 업장을 소멸하는 공부잖아요 그런데 이 깨달은 공부는 깨닫고 나면 업이 따로 없어요 업에 어떤 업도 이 법신을 구속하지 못하게 하는 공부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요즘에 다양한 명상단체나 이런 데서 보면 저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용어가 있던데 정화? 내면을 정화해야 된다 또 불교적으로 말하면 업장 소멸인데 내면에 뭐를 정화해야 된대요 그래서 정화가 맞나? 뭔가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화시키는 걸 엄청나게 온갖 이걸 정화하는 엄청난 다양한 수행법 명상법 방법들을 막 동원해서 이거를 정화해야 된다래요 그런데 그거를 한 10년 하던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분들이 그래요 내가 10년을 정화를 했는데 이걸 다 갈고 닦고 갈고 닦고 이걸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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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도 여전히 다 안 닦인 것 같다 다 안 닦겠죠 부처님도 그걸로 따지면 다 안 닦인 거죠 부처님에게도 괴로운 일이 있었으니까 괴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건 업이 동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죽을 때까지 다 닦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수미산을 넘는 업을 다 없애려면 수억 곱을 윤회해야지만 그게 없어질 건데 수억 곱 동안 윤회하면서 그걸 받아야지 없어질 만큼의 큰 업인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닦을 거예요 도대체? 당장의 업을 조금은 닦아서 도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도움된다고 얘기하지만 본질적인 답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이라는 것은 자기 본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딱 이 말이에요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하기 때문에 어떤 업도 이 법신을 구속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업이 없는 게 아니라 업을 그대로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업에 구속되지 않아요 업을 받는 건 얘잖아요 얘 얘야 업을 받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게 아니니까 허공법신이 나니까 얘는 업에 구속받지만 허공법신은 업에 구속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정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업장은 그대로 있으되 업장이 없는 거예요 업에 구속받지 않는 거예요 업은 인연의 법칙에 따라 인광부의 법칙에 따라 현실이 현실대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업을 바꿔가지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언제 가능할까요? 어느 천년에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진짜 불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근원의 든든한 어떤 안도감, 안심 깊은 뿌리가 탁 이제 쉰단 말이에요 아 이제 할 일 다 했구나 그런데 할 일 다 했구나라는 한 측면이 탁 든든하게 뿌려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계속 바쁘게 움직여요 우리처럼 물 위에서 고요히 잔잔히 가는 것 같지만 밑에서 발을 막 움직인다듯이 내면은 딱 중심이 잡혀 있는데 겉으로는 계속 움직여요 직장 계속 다니고 집에서는 청소 계속 하고 자식 계속 뒷바라지 하고 누구랑 싸움 붙으면 같이 싸우기도 하다가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면의 깊은 안도감이 항상 딱 있어서 잠깐 끌려왔어도 금방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금방 탁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딱 그래서 수본진심, 제일정진 오조스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자기 진심, 본래 마음 이 마음 하나를 딱 지키고 있는 것 그게 제일의 정진이다 이 마음 하나를 깨닫고서 이 마음 하나를 딱 지키는 거 그게 정진이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다른 게 수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견성을 하고 나면 모든 게 다 끝날 거야 이런 환상은 갖지 마시고 그러나 그게 좀 애석하고 아쉽긴 하지만 또 하나 또 시소식은 뭐냐면 그 대신 이걸 깨닫고 나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깊은 안도감이 있어서 아 진짜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내가 아 이제 내가 아 이제 이게 일을 끝낸 거구나 이런 느낌 아 일을 끝냈구나 할 일을 다 해 맞췄구나 겉으로는 일을 다 하지만 그 논에서는 할 일을 다 해 맞췄구나 더 이상 할 일이 크게 없구나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없으면 쉰다 하듯이 그러나 인연 따라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야 될 인연이 아직 남은 사람은 자식 아직 다 크지 않았으면 열심히 자식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 부담 반드시 이래야 돼 저래야 되나 그런 머릿속에 짊어지는 온갖 생각들에 무게감이 없으니까 초전을 다해서 그냥 가볍게 가볍게 하고 가볍게 가볍게 하니까 툭 태워가지고 더 잘 된단 말이에요 뭘 하든지 그런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저기 업에 장애가 있으면 안 될 수도 있죠 이 몸에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단 말이에요 다 간도감이 있으니까 깊은 휴식이 있으니까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탁 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이에요 스님 스님을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우리 장병들이 우리 학교 선생님 보고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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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쌤 쌤 이러잖아요 선생님 보고 쌤 이러잖아요 요즘에 선생님들이 본인한테 야 쌤한테 가져와 이런 요즘은 이제 쌤이 아주 그냥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 있을 때는 스님 스님 이러다가 장병들이 쉼 이래요 쉼표 하듯이 쉼 쉰다 할 때 쉼 쉼 이랜다 이게 되게 맞는 용어예요 스님은 쉼이에요 쉼 법상 스님이 아니고 스님을 막 올려드리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그냥 쉼 사람을 스님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장 업장 소멸하겠다 얘가 나면 업장 소멸해야 돼요 평생 근데 얘가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탁 깨닫고 나면 업장 소멸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업장이 따로 없어요 업장이 따로 없어요 오원이 이 법신을 가로막지 못하고 구속하지 못해요 상관없습니다 업장 소멸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게 업장 소멸한 거예요 그래서 업이 있는데 업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업이 진짜 없는 게 아니라 업은 있어요 그러나 업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도 어찌 보면 부처님 제자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부처님이 진짜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분 같으면 부처님 가장 중요한 상수 제자 두 명 사례불 목건년 먼저 죽지 않게 도수를 부려가지고 먼저 죽지 않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목건년이라는 부처님 제1제자 중에 신통 제1제자가 외도들한테 칼에 찔려 죽었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례를 당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것도 못 지켜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스님이 무력한 깨달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무력한 깨달음이에요 애고의 내가 봤을 때는 애고를 충족시켜주지 않아요 이 묵동아리를 충족시켜주는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애고는 살 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깨닫는다고 내가 50에 죽을 사람이 70에 죽고 그럴까요? 안 그래요 깨달아서 법을 피는 분들도 자기 죽을 때 되면 그냥 죽어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인도의 뭔 성자처럼 담배 피다가 폐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법을 가리키다가도 부처님처럼 상추 제자가 살해 당하는 것을 놔둘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애고가 봤을 때는 충격적인 일이죠 저게 무슨 부처야 저게 무슨 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딱 좋단 말이에요 자기 제자도 못 지켜줬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법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법을 몰라서 이거는 이 몸뚱이 이 몸뚱이를 이걸 애지중지해가지고 몸뚱이가 좋게 만드는 거겠습니까? 그러면 부처님은 필패하죠 반드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부처님이 아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엄청난 출가를 단행한 거예요 부처님의 출가는 우리들의 출가와는 달라요 우리는 기껏 여러분 출가해봐야 뭐만 포기하면 돼요? 내 재산 포기하고 내 자식 포기하고 내 아내만 포기하면 끝나잖아요 부처님은 왕국 전체가 내 손에 달린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왕국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실제 부처님 살아계실 때 석가족이 멸망했잖아요 피바다가 됐어요 다 죽었어요 코살라국에서 침 가가지고 다 죽이고 막 피바다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주께서는 그때 왕이 내가 잠깐 호수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내가 호수에 들어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사류를, 사륙을 멈춰달라 했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자기 머리를 풀어서 큰 바윗덩어리에다가 묶어가지고 안 올라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 애고, 아상, 몸뚱아리를 기준으로 이 몸뚱아리가 나다라고 느끼는 우리 애고, 아상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은 천하의 나쁜 놈이죠 자기 종족도 지키지 못한 왕자가 돼가지고 자기 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멸망시킨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 아니에요? 그때만 보면 근데 그 부처님께서 그걸 알고도 이 길이 더 위대하다는 걸 알았던 거란 말이에요 이 길이, 이 깨달음의 길이 더 위대한 거다 왜? 여러분 부처님이 그때 왕이 됐었으면 그 사람도 안 죽었겠어요? 어떻게든 죽는단 말이에요 업이 동하면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업은 무지목매해요 돌봐주지 않아요 그리고 늙고 병두고 죽지 않았겠어요? 어떻게든? 전쟁나 죽든 늙고 병두고 죽든 어떻게든 죽지 않았어요 모두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깨닫는 걸 통해서 영원히 살았단 말이에요 아, 우리의 본질은 영원히 살고 있구나 죽을 수가 없구나 이거 완전 진정한 한 생명이구나 오로지 한 생명 한 살림이에요 여기가 한 마음이고 그 사실을 우리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 세계를 깨어나게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 꽃 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그 당시 그 한 분의 깨달은 각자가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은 미묘해서 보기 어려우나 이 마음은 미묘해서 미묘해요 미묘해요 왜 묘하다 그랬느냐 미묘하다 그랬느냐 볼 수 없으니까 보이는 게 아니고 들리는 게 아니고 만져지는 게 아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크기도 없고 이거다 저거다라고 대상이 아니니까 대상이 아니라 그걸 볼 수 있거나 만들 수 있거나 잡을 수 있거나 얻을 수 있거나 가질 수 있거나 깨달을 수 있거나 알 수 있죠 이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쥘 수가 없어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알려면 알 내가 있고 알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았다는 말도 알았다는 말도 그냥 방편으로 쓰는 말이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건 알래 알 수 없는구나 라는 게 명쾌해지는 거지 알고자 했던 그 마음이 탁 쉬어지는 거지 더 이상 찾지 않는 게 공부지 질문이 사라지는 게 공부지 질문의 답을 딱 얻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질문이 딱 사라지니까 더 이상 얻을 게 없구나 아 이대로 본래 갖춰져 있었구나 내가 허망하게 어리석으니까 질문했었구나 그 소재를 깨달아서 본래 이대로 완전하구나 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본래 이대로 완전하다는 것은 제가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스님 팔자 좋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저는 지금 돈이 없는데 뭐가 완전해요 저는 지금 아픈데 뭐가 완전해요 저희 부모님은 지금 연세가 되셔서 낼말에 돌아가실 것 같은데 뭐가 완전해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아픈 게 병드는 게 늙는 게 죽어가는 게 그게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고 늙고 죽지 않는 게 완전하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은 다 병들고 늙고 죽는데 여러분 혼자만 죽어도 안 죽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2300년이 됐는데 여러분 혼자만 살아 있어요 젊게 내 옛날 같이 태어났던 삶 다 죽었는데 가난한 애기가 지금 남아나고 이만해졌는데 나는 여전히 계속 젊게 계속 살아 있어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전함을 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찾을 수 없어요 불법문 중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인류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실패 진시황님도 실패했잖아요 오히려 수은 같은 거 먹으면 오래 산다 해서 더 중독됐다는 얘기도 있고 불가한 일이에요 이거는 이 마음은 미미해서 어려우니 이 마음은 물질의 모습과는 같지 않기 때문이다 물질의 모습과는 같지 않죠 이것은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마음 이게 부처에요 이 마음 이게 부처에요 딱 직하에 있는 이 마음 이 할 때 이 마음까지 갈 것도 없이 이 할 때 딱 직해 있는 이 할 때 딱 드러나자마자 그냥 딱 드러나자마자 곧장 이게 부처란 말이에요 곧장 드러나는 게 곧장 이 마음이 부처에요 이 마음이 사람들은 모두 보기를 바라지만 광명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손발을 움직임에도 물어보면 전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허수아비와 같다 사람들은 이걸 부처를 보기를 바라지만 광명 속에서 본래 광명은 부처를 얘기해요 광명 본래 광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본래 빛 빛과 같단 말이에요 밝은 빛 광명이에요 광명이 광명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속에 있어요 이 법 속에 있어요 옛날에 선어로 보면 항상 이 속이다 이 속이다 이래요 이 속에 있다 늘 법 속에 있다 마음 속에 있다 광명 속에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늘 이 광명 속에 있으면서 헤아릴 수 없이 손발을 움직임에도 헤아릴 수 없이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잖아요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이 헤아리는 헤아릴 수 없이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이게 법인데 이게 부처인데 이 광명 속에서 하고 있는 건데 광명이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매 순간 손을 움직일 때마다 증명하고 있고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부처를 100% 자기가 증명하고 있으면서 이 소리에요 헤아릴 수 없이 이 광명 속에서 법 속에서 부처가 손을 움직이고 부처가 발을 움직이고 손발을 움직일 때마다 이 부처를 드러내고 있고 자기가 직진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집에까지 걸어가면서 네 직진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스님만 직진심을 해줘요 자기가 매 순간 직진심하고 있는데 움직였다 하면 직진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광명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손발을 움직임에도 이렇게 법이 드러나 있음에도 물어보면 전혀 대답하지 못한다 전혀 자기가 이 법을 쓰고 있으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돌아보지 않으니까 이 모두가 자기 활동인데도 이 모두가 자기 활동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본래 자기 자기 본신 본래 마음 그게 하는 활동이에요 어째서 그런데도 알지 못하느냐 이 모두가 자기 활동인데도 어째 알지 못하느냐 진정한 자기가 제가 법을 드러내는 어떤 법문을 하는 기가 막힌 법문을 할 때만 법을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농담 따먹기 얘기할 때도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그때만 법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 발 한 발 한 발 걸어오면서 여기 절을 할 때도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잠시 침묵하고 있을 때도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저만 드러내고 있겠어요? 온 우주 삼라만상에 전부 법을 직진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매 순간 법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늘을 나는 새가 법을 드러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이 모두가 자기 활동 이 모두가 부처의 활동이에요 이게 법의 활동이에요 법의 작용이에요 그런데도 어째서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은 다 미혹한 사람이다 이로 인해 업을 지음으로 생사의 바다에서 빠져나오려 하다가도 도리어 빠지게 되는 것은 단지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중생들은 다 미혹한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업만 짓고 있어서 생사의 바다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도 도리어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연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독경하고 온갖 수행을 하면 좌선하고 하면 부처를 볼 수 있겠지 해가지고 열심히 수행해서 생사의 바다에서 빠져나가야지 하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성품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생사의 바다에서 빠져나오려고 아둥바둥치고 허브적 허브적거리고 애쓰고 애써도 도리어 빠지게 된다 이러잖아요 진흙의 늪에 빠져나오려고 막 허둥지둥하면 더 빠지잖아요 생사의 바다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애쓰고 갈고 닦는 거 갈고 닦으면 갈고 닦을수록 더 수행과는 멀어져요 이 법의 자리에서 얘기한다면 방편으로 본다면 그 또한 도움 되지만 이 법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방법은 오로지 하나 단지 성품을 봐야 된다 생사의 바다에서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다 법을 보지 못한 거 성품을 보지 못한 그 이유 하나 때문이다 만약 중생이 미혹하지 않다면 어째서 물음에 대해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느냐 이 진리가 뭐냐 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느냐 스스로의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손과 발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걸 왜 모르냐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걸 통해 늘 이 부처를 쓰고 있다는 걸 지금 이렇게 증명하고 있으면서 왜 자기를 모르느냐 그러므로 성인의 말씀은 틀리지 않건만 미혹된 사람 스스로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성인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스스로 위혹하니까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밝히기 어려워서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이 마음을 아실 뿐 그 밖에 인간과 하늘 사람과 중생의 무리는 밝히지 못한다 부처님 한 분만이 이 마음을 아신다 이 말은 인간과 하늘 사람과 중생은 밝히지 못한다 이 말은 여러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중생인 동안에는 절대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나는 중생이야 이러고 있는 동안 되겠습니까? 내가 본래 부처인 걸 딱 확인해야 되는 건데 중생은 깨달을 수 없어요 부처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부처니까 근데 나는 여전히 중생이다 하면서 중생의 습을 못 버리고 중생이라고 빡빡 우기고 살면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대로 여지없이 부처라고 할 때 옛날에 어떤 스님이 본문을 하시면서 제가 어릴 때 본문을 듣는데 그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다 부처인데 왜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죠? 왜 다 부처인데 부처가 안 보여요? 이러면서 제 눈에는 전부 다 부처인데 정말로 전부 다 부처인데 전부 다 부처를 쓰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매 순간 부처를 그렇게 100% 활용하고 있고 100% 쓰고 있고 다 부처가 이렇게 훤히 드러나 있는 부처를 이걸 못 본단 말이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데 와 그때 막 돌아버리겠대요 이게 뭔 소리냐 저게 지금 그때는 이제 또 오해를 했어요 그 스님을 어떻게 오해냈냐면 와 저 스님은 대단하네 저 스님 눈에는 우리가 중생으로 안 보이나 보다 저 스님 눈에는 우리가 다 막 이렇게 확한 광명으로 빛나는 석관의 부처님 같이 보이나 보다 내 눈에는 중생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사람들을 그들이 중생으로 보이더라고요 아 저 스님한테는 부처로 보이는구나 나한테는 중생으로 보이는데 그대로 부처예요 지금 다 부처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부처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듣고 끄덕끄덕 하는 이 사실이 그게 부처를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로 보이죠 부처니까 부처를 쓰고 있으니까 부처로 보이는 것이죠 부처라는 특정한 모양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양으로 볼 수 없어요 모양으로 보자면 한 모양도 부처 아닌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부처로 보이네요 할 때는 그 사람 눈에만 특수한 어떤 부처로 보이는 뭐 색다른 렌즈가 갑자기 깨닫고 나면 확 껴졌나 보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어릴 때 읽었던 옛날 무슨 도인의 글이라면서 읽었던 책에 그걸 읽은 것 같아요 깨닫고 나면 깨닫고 나면 깨닫는 스님은 여러 가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깨닫고 나면 뼈가 여기가 이렇게 우린 두 가닥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한 가닥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통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가? 그랬더니 기억이 나요 그게 미친 소리인지인지 알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이거 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게 통뼈인 사람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걸 통뼈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처인가? 30 이상 80정호가 부처면 혓바닥을 내밀면 무릎까지 가는 게 부처예요 손과 발에 갈퀴가 있는 게 부처예요 금붕어로 갈퀴가 있는데 그런 게 부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 모양 속에 부처가 없단 말이에요 모양 속에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30 이상 80정호는 그거는 만들어진 거예요 부처님이 30 이상 80정호를 했던 사람이겠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탁발하러 나갔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신기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몰려들었겠죠 30 이상 80정호를 미술가가 그림으로 그리면 약간 괴물의 모습이래요 그런 사람이 길을 걷는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흠경 니가에 부처님이 길을 걸는다고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겼다고 이상하게 여기는 장면이 하나라도 있냔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냥 평범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신통자제함을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신통자제함이라는 것도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신통력 쓰고 하는 것들 전생담 이런 거 다 만들어졌어요 부처님 당시 거기가 아니라 저 서북인도 지역에서 여기가 우리 부처님이 살던 곳이 아니니까 이쪽이 근데 상당히 좀 이렇게 보세요 인더스강, 겐지스강 있잖아요 부처님이 이쪽이 겐지스강 유역에 있는 분이잖아요 이쪽 인더스강 유역에 이쪽이 또 상당히 문명이 문명이 옛날부터 아주 오래됐던 문명이잖아요 거기가 또 서양과 동서양의 교류가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에 대한 어떤 상당한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우리 지역에서 안 나왔다는 게 엄청 충격이고 막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처님을 우리 지역으로 모셔올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는 부처님이 태어나셨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부처님이 전생에 여기서 공부하셨어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당이 그 지역에서 막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당 중에 상당수는 인도 전통적인 이야기들 거기서 채용해온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경전도 막 고지곳대로 보면 안 돼요 우리도 당장 저희만 해도 저희 인사스님 옛날에 있었던 일화들 상자스님들 만나가 얘기 들어보면요 저희 인사스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없는 신통력을 갖추신 분이에요 우리 제사스님들 모여가지고 얘기 들으면 인사스님에 대한 신통력 관련된 일화가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얘기를 다 종합해놓으면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진짜 옛날에 싶어요 여러분 안 믿을 거예요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우리도 당대 아직 열반하지도 않으신 분을 그렇게 막 신통자재한 분으로 이렇게 막 그린그린단 말이에요 좀 과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 근데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뿐인데 그 이후 사람들이 그거 과장 안 했겠어요? 그때 문자도 없을 때인데 문자로 이미 부처님 당시 경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구전만 됐지 몇백 년 있다가 다시 문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얼마나 부처님을 막 그냥 치장하고 싶었겠어요 대단한 인물로 몰사하고 싶었겠어요 그런 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고지곳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 문자주의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가르침의 당처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인의 말씀은 틀리지 않건만 미혹된 사람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은 밝히기 어려워서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이 마음을 아실 뿐 그러니까 인간과 하늘사랑과 중생의 무리는 밝히지 못해요 내가 인간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부처가 되는 거지 아 내가 본래 부처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내가 중생이 아니구나 본래 부처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만일 지혜로서 이 마음을 밝게 깨달으면 비로소 법성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도 한다 지혜로서 이 마음을 밝게 깨달으면 그때 이 마음이라고도 하고요 법이라고도 하고요 부처라고도 하고요 열반 해탈이라고도 하고요 법성이라고도 하고요 해탈이라고도 해요 또 생사에도 구속받지 않고 생사에 구속받지 않죠 모든 법에도 구속되지 않으므로 어디도 구속되지 않으니까 이들 읽어요 대자제왕 열애라고 한다 대자제왕 열애 크게 자제한 자제하단 말이에요 어디도 걸림없는 구속받지 않는 완전히 자제한 자제한 것 중에 왕이란 말이죠 그런 대자제왕 열애라고도 하고 부사의 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공부자리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부사의하다라고도 하고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까 또 성체 성스러운 바탕이다 성스러운 본바탕이다 성스러운 본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장생불사 이거 아마 인도 그 당시인지 장생불사라고도 하고 큰 신선이라고도 한다 아마 그 당시에 도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말을 썼나 봐요 장생불사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장생 이건 장생이고 이건 불사의 길이거든요 죽지 않는 길이니까 이거는 나지 않고 죽지 않는 불생불멸이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장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오래 산다고도 할 수 있죠 날 수 없고 죽을 수 없으니까 장생불사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또 큰 신선이라고 하다한다 그 당시 신선 이런 얘기가 유행했나 보죠 이걸 깨닫는 게 진짜 신선이지 다른 게 진짜 신선이냐 이런 말이죠 부처님께서 인도에서는 바라문이 그렇게 바라문 바라문 하니까 바라문 계급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바라문이 아니다 마음을 깨닫는 게 그게 바라문이고 마음을 깨달아야 그게 진짜 바라문이고 바라문은 성스럽다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 성스러움이라는 건 태어난다는 어떤 바라문 계급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성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아야 성스러워지는 것이고 청정한 행위를 해야 성스러워지는 것이지 바라문은 태어났다고 해서 성스러운 것이냐 이런 말과 똑같죠 여기는 중국이니까 신선 뭐가 신선이냐 무슨 도수를 행하고 진짜 오래 살려고 애써서 뭐를 캐다 먹고 그럼 오래 살 거다라고 장생물사라고 그게 장생물사가 아니다 이 마음 깨닫는 게 진짜 장생물사고 이 마음 깨닫는 게 진짜 신선되는 길이다 저 외도에서 말하는 그런 신선이냐 장생물사 이 몸이 장생물사를 하고 이 몸이 신선되고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비록 이름은 다르지만 그 본체는 하나이다 이름은 뭐 부사의하다 열반이다 해탈이다 법성이다 벌레 면목이다 주인공이다 해탈 열반 뭔 말로 해도 상관없어요 신이라고 해도 좋고 근데 이름은 다르지만 그 본체는 하나다 결국에는 이 법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성인들은 각가지로 분명하니 모두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성인들은 각가지로 분명하니 모두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성인 종종 분별 개불리자심이라 그랬군요 성인들은 뭐랄까 이제 각가지로 모든 면에서 모든 부분이 성인이 성인 종종 그렇죠 분명이죠 분별이 아니라 성인들은 뭐 각가지로 허다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눈에는 우리 중생들 눈에는 세상 모든 것들이 이제 각가지 허다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생겼고 좋거나 나쁘고 옳거나 그러고 뭐 아름답거나 추하고 다 각가지가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분별되어서 보인다 우리는 다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성인의 눈에는 그 겉에 드러난 각가지의 허다하게 다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이 나타난 그 바탕에 본바탕 벌레자리 그 본질을 보니까 그냥 뭘 봐도 분명한 거예요 뭘 봐도 다름이 없는 거예요 늘 한결같이 여여하게 본다 그러니 아무리 화려하게 대단한 걸 보는 것과 아주 못나고 추한 걸 보는 것이 다를 것이 없단 말이죠 무엇을 보더라도 거기서 분명한 이 법 하나를 본다 마음 하나를 본다 텅 빈 이 소리가 이런 소리가 있고 이런 소리가 있고 이런 소리가 있듯이 어떤 소리는 부드럽고 듣기 좋고 이럴 수 있고 또 어떤 소리는 듣기 싫듯이 어떤 음악은 어느 날은 또 우리 입장에서도 어느 날은 잔잔한 음악이 시끄럽지 않은 잔잔한 음악이 좋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막 꽝꽝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도 시끄럽다고 느끼지 않고 너무 좋을 때가 있듯이 그 소리의 내용물을 쫓아가면 다 다르지만 그 소리가 나온 그 바탕은 다를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그 모양을 따라가니까 어떨 땐 이 소리를 좋아했다 어떨 땐 안 좋아하고 어떨 땐 이 모양을 좋아했다가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 분명한 언제나 한 마음뿐인 언제나 분별 이전에 분별할 수 없는 이 눈으로 본다면 이 분명한 성인의 눈으로 본다면 무엇을 보더라도 똑같이 여여하게 동일한 것을 봅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분별하지 않는단 말이죠 현상에서는 현실에서는 여기에도 응하고 저기에도 응하고 인연 따라 응하면서 모든 것을 다 보겠지만 마음이 어떤 것은 과도하게 집착해서 취하고 어떤 것은 막 싫어서 밀쳐내고 과도하게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런 판단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거의 본질은 어젯번 꿈에 악몽을 꾸나 좋은 꿈을 꾸나 꿈속에서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막 수천 가지를 해서 엄청난 많이 베풀어서 막 포상을 받는 것과 아주 나쁜 짓을 한 것이 똑같은 꿈을 깨고 보면 꿈을 깨고 보면 똑같은 실제가 아닌 그냥 꿈일 뿐이듯이 꿈의 바탕 꿈 깬 이 입장에서 본다면 뭐 그렇게 꿈속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허다한 것들이 각가지가 따로 있겠어요 전부 다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냥 딱 이 마음 하나구나 모든 것이 마음이구나 해서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을 때도 분명한 이 마음 하나가 자각되는 거고 모양을 볼 때도 분명한 마음 하나가 자각되는 것이고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어떤 냄새를 맡든 어떤 걸 맛보든 어떤 감촉을 느끼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 모양을 따라가면 경계를 따라가면 그러니까 큰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경계 따라가지 마라 경계를 쫓지 마라 경계에 휘둘리지 마라 이런단 말이에요 경계가 뭐가 경계냐 눈으로 보이는 경계 색경 귀에 들리는 경계 성경 소리라는 경계 냄새라는 경계 향경 맛이라는 경계 좋은 건 더 먹고 싶고 싫은 건 먹기 싫고 미경이죠 감촉 좋은 감촉 나쁜 감촉 촉경 또 생각이라는 경계 법이라는 경계죠 이렇게 안이비설신의가 색상 미촉법을 접촉할 때마다 그 경계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달마스님 같은 문도 육경 문도에서 잘 지켜봐라 도적 육경이라는 여섯 가지 경계라는 도적대가 언제 침험에 들어올지 모른다 도적대가 같단 말이죠 경계에 끌려다니는 것은 그런데 보이는 것들 모양을 쫓아가면 좋은 건 더 갖고 싶고 싫은 건 갖기 싫고 그렇지만 이 본다는 이 자각 이 봄 여기서는 다를 게 없단 말이죠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다르지 않고 이것과 저것이 본다는 이 최초의 알아차림 여기서는 다를 수가 없잖아요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지만 그런데 그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자기 의식이 다르니까 분별의식이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경험 속에서 배우고 있겠던 분별의식 생각이 다르니까 똑같은 걸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의 모양을 쫓아가면 누군 좋아하고 누군 싫어하고 내가 어떨 땐 좋아하고 어떤 땐 싫어하고 자식들이 막 뛰어노는 소리가 어떨 때는 천상세계 소리같이 행복하게 느껴지다가도 내가 기분 나쁠 때는 막 짜증이 나서 화를 버럭내잖아요 그럼 자식이 웃고 떠들고 뛰어노는 것은 좋거나 나쁜 게 아니죠 그냥 그대로죠 여여하단 말이에요 항상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땐 화내고 어떨 땐 좋아하고 경계 쫓아가니까 경계를 쫓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계 쫓아가니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나쁘고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한테는 나쁘고 이런 경계 끌려다니는 것을 현실이라고 느끼면서 그 가상현실 그 가상현실 그것만 우리는 주로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늘 다르지 않은 변치 않는 이 한 마음 이곳을 본다면 이곳을 본다면 다를 수가 없다 여기 딱 부따들이고 있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경계 끌려다니는 것은 중생들의 살림살이고 경계를 보더라도 그 경계 이전의 무분별지 첫 번째 자리에서 그거의 진실을 본단 말이죠 그 진실을 보니까 거기 끌려가지 않는다 손가락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 진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볼 뿐이에요 볼 뿐인 분별하기 이전의 자리에서는 이게 뭔 일이 있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볼 뿐이에요 그냥 볼 뿐 그런데 이제 분별을 끌려다니는 경계에 이거에다가 분별을 가지고 분별심, 식, 분별의식 좋다 나쁘다 어떤 과거 배워왔던 개념을 가지고 여기다가 딱 개입을 시키면 이 손을 보고 내가 화가 나거나 분별이 일어나가지고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할 수 있어요 이 손은 아무 일이 없어요 이렇게 손이 이런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손이 움직여도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을 따라가면 이렇게 했을 때 오이씨 저 사람이 나보고 지금 우우 하면서 못났다고 하는구나 하고 기분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누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서는 내가 어떤 한 행동을 보고서는 잘했다고 이렇게 하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면 이게 뭐라고 이거 그냥 봄 이거 이거 뿐인데 이러면 기분 나빴다 이러면 기분 좋았다가 그리고 이거 좁으면 좁는 거하고 안 좁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좁고 안 좁고가 뭐가 달라요 좁고 안 좁고가 뭐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하나만 더 잡으면 스님이 법당에서 쌍욕을 하고 있다 하면서 오후님 막 불끈하고 화를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여기 우리 분별을 하니까 이렇게 분별을 쫓아가면 항상 분별되는 대상은 좋거나 나빠요 그런데 분별만 하지 않으면 이게 뭘 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손가락을 오므든 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볼 뿐이지 이처럼 각가지로 분별하지 않으면 분명하단 말이에요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럴 뿐이에요 볼 뿐 들을 뿐 그러니까 이 초기 경전에 볼 때는 그저 볼 뿐이다 보는 것만 있게 하라 들을 때는 그저 들을 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성인들은 각가지로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각가지로 이렇게 오염되어 있으니까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렇게 판단 무별하지만 성인에게는 늘 분명한 이 마음 하나가 있으니까 각가지로 분명하죠 그래서 성인들은 각가지로 분명하니 모두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늘 마음을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인은 각가지로 늘 분명해요 늘 마음 하나뿐 마음 하나뿐이에요 이 세상 모두가 분별을 쫓아가면 뭐 허다하게 각가지로 나뉘는 무수히 많은 온갖 인연 따라 인연 가합에 인연 가합으로 만들어진 것들 인연 가합이잖아요 인연이 인과 연이 모여서 가짜로 화합한 거 그걸 인연 가합이라고 하거든요 인연 가합된 모든 것들은 각가지로 분별되죠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러면서 온갖 것들로 분별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 말이에요 인연 따라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내용을 쫓아갈 게 아니라 왔다 가는 거에 그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왔다 가는 건데 이 소리가 왔다 가듯이 물질도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빚으니까 이렇게 이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손을 이렇게 피나 접으나 이게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접었다 폈다 하는 거고 내 마음의 분별에 따라서 이걸 좋으니 나쁘니 하는 거고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든 욕을 하든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마음뿐이기 때문에 마음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보지 않고 자기 분별을 보니까 분별된 식의 세계를 보니까 불교에서는 심과 식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혹은 이걸 똑같이 심, 마음이라고 해서 진여심과 생멸심 이 변치 않는 마음 늘 한결같은 이 마음을 진여심이라고 하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그걸 생멸심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생멸심이 바로 우리의 중생심이죠 모양 쫓아가는 마음 그게 중생심이에요 그런데 모양 쫓아가기 이전에 그냥 늘 한결같은 여여한 자기 본 마음 그게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생심을 다르게 말하면 이제 분별심 혹은 이걸 식이라고 불러요 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할 때 육군, 육경, 육식 할 때 그 식, 알식자 세상을 자기 식대로 아르마리로 파악한단 말이죠 분별해서 파악한다 이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크다, 작다 하는 그 둘로 나눠서 아는 의식 그걸 식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식을 쫓아갈 필요 없단 말이죠 식을 쫓아가면 좋거나 나쁘잖아요 그런데 식은 반드시 분별심이라고 부르잖아요 또는 분별의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는 분별, 나누어서 구분해서 인식한다 그러니까 제 키가 큰지 작은지 이 세상에 나밖에 없으면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분별될 대상이 없으니까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가 없어요 그런 게 그런데 분별하면 이 우주에 나 하나뿐이었는데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존재가 하나가 딱 등장했는데 나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아 나는 크구나 넌 작구나 이게 분별심이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진실하냐는 말이에요 분별심은 비교한 거니까 진실하지 않아요 어느 날 얘가 사라지고 엄청 큰 애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내가 작구나 이렇게부터 분별한단 말이죠 분별은 진실하잖아요 여러분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죠 여러분은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죠 여러분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 없는 것도 아니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성격이 더러운 것도 아니죠 분별해야만 상대적으로 그게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 뿐이지 나는 분별하지 않으면 나 그냥 있는 이대로 해요 그 어떤 것도 내가 남들 앞에서 위축되거나 우월감을 느끼거나 이럴 수가 없죠 그런데 분별 자기 마음에서 분별하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지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이럴 뿐이에요 이뿐이에요 완전히 자유롭죠 마음뿐이니까 비교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은 되게 완전해지고 싶고 좋아지고 싶고 더 착해지고 싶고 더 아름답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더 좋은 걸 자꾸 추구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너무나도 추구한 마음 때문에 괴로웠어요 깨닫고 싶다 이런 게 많았는데 깨닫고 싶다 그것이 진실이다 깨닫지 못하면 나는 못났다 그리고 내가 제가 이제 20대 때부터 설법을 계속 했으니까 늘 설법할 때마다 이렇게 위축되고 부끄럽고 내가 깨달은 도인도 아닌데 이렇게 성스러운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내가 이래도 되나? 늘 위축되고 20대 때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이렇게 모임을 한 번씩 했는데 모임이 있을 때만 되면 항상 막 이번 주 모임이 있기 전까지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기 전에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그게 약간 죄의식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막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못난 나를 인정하고 깨닫지 못한 나를 인정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인정하고 내가 말로는 거룩한 말을 하지만 삶은 실제 그 거룩한 삶을 다 못 산다라는 걸 인정하고 아 그냥 있는 이대로의 나구나 있는 이대로의 못난 못난 대로 있는 이대로의 나구나 이걸 그냥 인정하고 난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떠들고 있을 뿐이구나 하는 걸 그냥 인정하면서부터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다 더 착하지 못한 내가 죄의식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나는 좀 더 정의로워야 되고 좀 더 자비로워야 되고 좀 더 자식들에게 착하게 해야 되고 안 그럼 나는 못난 엄마고 뭔가 자기 부족한 부분들을 자기가 이렇게 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암 자기를 판단해서 아는 암 있잖아요 나는 성격이 나빠 나는 옛날에 나쁜 짓을 했어 난 어떤 사람이야 라는 그걸 주고 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잘나거나 못난 사람이 돼요 남들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사람이 돼요 그 양쪽 다 자기를 괴롭혀요 마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그거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 양변을 다 놔버리면 여러분은 있는 이대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괜찮다가 이게 좋다 나쁘다에 괜찮다가 아니라 그냥 아무 일 없는 이 마음 하나 이걸 쓰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냥 마음 안에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본래 쓰고 있는 이 마음 하나에 관심이 없고 분별만 쫓아가니까 내가 좋거나 내가 나쁘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불안해요 미래가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옛날에 나쁜 짓을 했으니까 언젠가 죄의 과보를 받을 거야 지옥에 갈지도 몰라 나는 좀 더 착해야 돼 너는 좀 더 정의로워야 돼 너는 좀 더 깨달아야 돼 이런 자기를 구속하는 속삭임들 물론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의지해서 더 내가 착해지려고 애쓰고 더 공부도 하고 이런 거는 그런 어떤 작용들은 있죠 그러나 우리 근원에서 봤을 때는 양극단의 모든 그런 생각들이 자기를 쉬지 못하게 해요 자기를 자꾸 독촉해요 더 착해야 된 사람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돈도 많아야 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금의 나와 이상적으로 내가 꿈꾸는 그 나와는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탁 내려놓고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돼 나는 지금 요거밖에 안 됐어 이 정도는 돼야 되라는 그 생각을 탁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대로의 나를 있는 이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내가 이거밖에 못한다라는 것을 그냥 허락하고 존중하고 이것을 사랑했을 때 나 못났는데 있는 이대로 사랑해 그거 사랑해도 되는 거거든요 못났어도 사랑해도 되거든요 왜 될까요?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능력이 없거나 나쁜 짓을 했어도 그게 현실이니까 우리는 현실만큼 현실만큼 진실한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진실을 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보거든요 생각은 자꾸 속삭여요 너는 더 아름다워야 돼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능력도 더 갖춰야 되고 남들보다 성격도 별로잖아 더 좋아야 돼 지금은 부족해 계속해서 속삭여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힘들어요 삶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데 자기를 자기를 인정하라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현실 지금 내 현실이잖아요 지금 내게 처한 상황 이 몸뚱아리 이 현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 눈앞에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이 진실이에요 현실이 진실이니까 등장한 것이고 뭐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보니 참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맨날 보기에 좋았어요 첫째 날 창조해도 보기에 좋았고 둘째 날 창조한 그만큼도 보기에 좋았고 완벽하게 다 창조 안 했는데도 첫째 날 이미 좋았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이대로 좋았고 그 다음 날도 좋았고 그 다음 날도 좋았고 늘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서 자기 삶을 창조하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창조하고 있잖아요 완성되지 않은 채로 좋아요 완성하고 나면 그때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완벽하게 창조를 끝내고 나면 그때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난 지금 이미 이미 완전한 거예요 이미 이미 창조가 끝났단 말이에요 내 눈앞에 현실이라는 창조가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불자 이대로 부처고 이대로 진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대로 진실인 이대로보다는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전부 다 생각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괜찮다 싶은 사람은 자기는 세상 평균보다 나는 높은 사람이야 라고 느낄 때 괜찮다고 느끼고 세상 모든 평균보다 난 못하다고 느낄 때 열등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 누가 만들었냐는 말이에요 그 분별 누가 했냐는 말이에요 자기가 했죠 자기에게서 나왔잖아요 현실은 전부 다 부처라니까요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전부 다 부처라니까요 그런데 분별만 안 하면 나는 작지 않아요 크거나 작지 않아요 그건 분별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옛날에 누구를 괴롭혔다 괴롭혔다 이런 말은 좀 사회적인 어떤 공적인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누구 안 죽였습니까 사람은 안 죽였겠지만 개미 안 죽였겠어요 살다 보면 죽였다니까요 우린 전부 다 그럼 여러분은 다 살인마입니까 사자 호랑이는 태생이 지옥가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평생 짐승을 뜯어먹고 사니까 자기 밥 한 끼를 위해서 오늘 한 끼를 위해서 한 생명을 죽이잖아요 평생 그러면 천하의 악마죠 악마 이 세상에 그런 악마가 있나요 매일같이 자기 한 끼를 위해서 매일같이 누굴 죽이는 이런 악마가 있나요 인간계에 있는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연쇄살인마를 할지라도 몇 명 죽였겠죠 그 사자 호랑이를 지옥에 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자 호랑이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인연 따라 그렇게 태어났고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자연이에요 자연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은 죄가 없어요 자연 그대로는 폭풍우가 오는 게 죄일까요 폭풍우가 와서 사람도 건물도 막 쓸어 가는데요 다 죽이고 막 쓸어 가는데요 꼭 우리 폭풍우에게 죄인이라고 하면서 법원에 출두시켜가지고 몇 년형을 선고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였어도 쓰나미가 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쓰나미에게 욕하지 않잖아요 자연이니까 사람은 자연 아니에요 사람은 본래 자연이에요 자연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가 분별을 따라가니까 모의 자연 모의 함이 없는 애쓸 것 없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 그게 그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인위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인위적으로 선악 얼코그름 맞고 틀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도 이 나라에서 선인 게 저 나라에서 악일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에서는 위인이 저 사람 저쪽 나라 가면 아주 나쁜 사람일 수 있거든요 옛날 중세 때는 종교가 절대 진실이기 때문에 종교전쟁을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 죽일수록 나는 더 거룩해지는데요 나는 더 쉽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해하고 했을 건데요 얼코그름이라는 게 자기 생각 사람의 분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분별하기 전에는 본래 자연 그대로예요 사람도 자연 그대로고 그 현실은 자연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언제나 형질은 현실에 내가 분별하지만 않으면 분별을 개입시키지만 않으면 그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랄까 인연이라는 게 인연 따라 그냥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다 그렇게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는 자연의 일부분이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애완견을 키우다가 애완견한테 중국산 사료를 사다 먹거리를 사다가 줬는데 그걸 먹고 죽었대요 너무나 사랑하는 애완견 가족 모두가 너무 사랑했는데 근데 그걸 보고 죄의식을 느껴가지고 한 분은 몸져 누우셨고 또 한 분은 우울증이 와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살 수가 없다 그분들은 그 강아지를 너무나도 사랑했었고 내 가족처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껴서 우울증이 오고 막 몸져 누운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동기가 어떻겠어요 우리 반려견 아이에게 맛있는 거를 사 먹이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구나 그렇듯이 내가 내 자식이라도 내가 맨날 비싼 것만 사줄 수 있어요 좀 싼 것도 사 먹이고 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또 집안 경제력이 그렇게까지 대단하지 못하다면 더욱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중국산 안 먹어요 먹죠 그게 뭐의 죄예요 사랑으로 한 행위잖아요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동기로 좋은 걸로 사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잘 먹으니까 더 주고 싶고 자꾸 원하니까 더 주고 싶고 근데 그걸 먹고 죽게 되었다 그거는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분별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렇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이 중중무진 연기의 인과의 이 연기법의 세계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아무데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정확히 자기 떨어질 자리 알고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꽃 한 송이가 지 혼자 필 수가 없어요 온 우주 법계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주 전체가 한 송이 꽃을 피우는데 동참을 하거든요 모두가 함께 하는 공생의 관계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신 것 같지만 나라는 존재가 지금까지 살아온 데는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 나왔어요 아니라니까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도왔고 또 그걸 가르쳐준 사람들은 또 다른 그들의 스승에게 또 배웠고 인류 역사가 나를 가르친 거예요 인류 역사 전체가 나를 가르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내가 배운 게 너무 손쉽게 배운 게 인류 역사 전체가 삶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가면서 엄청나게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배웠던 지식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다음때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대항해 시대 때 유럽 쪽에서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거쳐서 인도까지 오는데 이게 몇 년이 걸렸고 한 배는 이만큼 가다가 한 3개월 오다가 다 죽었고 그 다음에는 5개월 가다가 다 죽거나 돌아갔고 또 한 6개월 7개월 가다가 다 죽거나 돌아갔고 거기서 막 온갖 병에 걸려가지고 또 다 죽고 이거를 몇 년을 반복 반복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그걸 배운 거죠 그 항해하는 기술을 배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지금 지식으로 싹 배우고 끝나잖아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온갖 그렇게 오래 가더라도 음식이 안 썩을 수 있는 온갖 지식들 이런 거 역사에서 다 가르쳐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잘나가지고 그걸 금방 알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온 우주 역사 전체가 연기적으로 나를 도와준 거죠 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있을 수 있어요 물 한 모금 먹을 때도 온 우주 전체가 연결돼 있잖아요 물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정수기, 정수기 만든 회사 수사원 공사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도움을 줬겠어요 그들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와 그들은 나와 이 우주 전체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인연이란 말이에요 인연 나는 그렇게 연기적으로 나 그래서 내가 없어요 무화해요 내가 있다고 나는 분별이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산다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뭐 어때는 못됐고 어때는 착했어 그래서 응징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잖아요 재판하잖아요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그거 다 분별이에요 그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연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나는 내가 아니라 인연이에요 그냥 인연화합된 작용이에요 그냥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나라고 여기는 그건 모양이에요 상 금관계에서 말하듯이 아상 나라는 모양 근데 이건 그냥 자연이에요 그냥 이건 그 생각 분별을 삭 떼어놓고 보면 그냥 이건 자연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 북유럽의 바이킹이 한창일 때 그때 여러분이 그 나라에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바이킹 짓을 하러 바이킹 짓을 잘하고 나면은 딱 돌아오면은 항해하고 돌아오면 어마어마한 막 칭찬을 받고 막 우월감을 느끼면서 기뻐했을걸요 몽골에 태어났으면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이면서 다니면서 저는 죄수를 느끼지 않았을걸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냐가 자기를 결정하지 않나요? 나는 성격이 못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었는데요 그런 거 바뀌던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인연 아니에요? 인연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모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라는 그런 오만함 어리석은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를 자꾸 판단하고 분별하고 단죄하고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는 다 그 생각을 믿지 않으면 그 생각을 믿지 않으면 뭐가 남아요? 그냥 이 담담한 현실이에요 눈앞의 현실 목전에 진실이 드러나요 그러니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그 누구도 부처 아닌 것이 없어요 자연 아닌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있는 이대로예요 여법한 자연이고 여법한 한 분의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입을 빌어 말씀하시고 내 몸을 빌어 자신의 영광을 표현하신다 이런 식의 표현도 쓰고요 인도 같은 데서는 신께서 당신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존재의 존재들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쓰는 거거든요 우리는 100% 100% 저 옛날에 이런 얘기 들을 때는 되게 관념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불교 교리지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술술 넘어갔어요 저 많이 들은 얘기야 아는 얘기 오케이 넘어갔어요 이거 뭐 믿고 안 믿고도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별 관심 없는 얘기였어요 불교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나보지 하고 어떤 얘기 너가 바로 부처다 사람이 바로 부처다 진짜 내가 부처다 이 말이 되게 쉬운 얘기였어요 머리로 이해하고서 불교 다 아는 얘기 다 불성 있지 오케이 다 아는 얘기야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정말이지 정말이지 부처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막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 순간 증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가 부처인 것을 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듣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듣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부처를 증명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부처가 매 순간 편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견성했느냐 너는 견성한 경험이 있느냐 무슨 견성한 경험이 있어요 매 순간 견성 아닌 것이 없단 말이에요 매 순간 매 순간 법을 보지 않으면 없단 말이에요 다만 이 경험은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분별해서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보는 데서 법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성품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예요 지금 문제예요 너 깨달았니? 그때는 깨달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항상 그때는 깨달았는데 사라졌어요 그거는 자기가 오판한 거예요 매 순간 늘 드러나 있는 것을 놓치고 그때 반짝이었던 것 쓱 내려가는 그런 체험이라든지 가벼웠던 체험이라든지 그걸 깨달음이라고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어떠냐 하면 도인 티를 내요 왜? 너희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건 나는 경험했다 난 너희들과는 달라 그런 어떤 도인 특유의 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특유의 잘난 맛 우월감 영적 우월감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진짜 헛다리 짚는구나 딱 그렇게 보면 돼요 그냥 부처님처럼 선사스님들의 말씀처럼 이거는 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내세우려면 모두가 다 똑같은 걸 다 같이 쓰고 있는데 뭘 어떻게 내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노자에서도 그러죠 이 법은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으면 그건 진짜 도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으면 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 스님은 지금 지금 불교를 지금 어떻게 불교를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는 정말 엄청난 것이고 대단한 것이고 어마어마한 것일 것이다 난 그걸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내가 알아봐야 돼요 난 전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이럴 만한 것들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한테 없는 건 저한테도 없어요 확실하게 완벽하게 아 정말 대단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갖추고 있는 완벽하게 구족하고 있는 이토록 평범한 평상심 늘 쓰고 있는 이 마음 아 이 마음이 도였을 줄이야 이 마음이 부처 마음이었을 줄이야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애고는 이런 걸 싫어하죠 왜 애고는 뭔가 막 깨달음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애고가 막 이만큼 우월감에 가득 차 있는데요 너희들은 못 깨달았고 난 깨달았다라는 상이 막 가득 차 있는데요 제가 알던 어떤 스님께서는 저 안목은 나름 또 훌륭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나는 부처다라는 내가 깨달았다라는 상이에요 너무 크고 볼 때마다 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 막 그걸 주입시켜야 너희들은 못 깨달았고 너희들은 이 크기는 도가 아니고 내가 깨달은 건 이렇게 이토록 어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막 막 하면서 부처병에 걸려가지고 그 모르던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뭔가가 있구나 우리에겐 없는 뭔가가 저 사람에게는 있구나 그분이 공부 못한다 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땐 그냥 지켜본단 말이에요 옛날 스승들 같으면 지켜봐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설프게 깨닫고 나서 막 그냥 큰소리 치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잠깐 묵혀둬야지 그러니까 깨달았다 하면서 큰소리 치면 야 한 1년 뒤에 다시 와라 한 1, 2년 이따 다시 보자 그때 무슨 소리 하는지 그때가 다시 보자 100% 1, 2년 뒤에 오면 뭔 얘기하냐 1, 2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몇 달 뒤에 뭔 얘기하느냐 전부 다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 진짜 내가 분명히 깨달았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미진하죠 안 깨달은 것 같죠 그리고 아 이게 아닌 것 같 아직 모른 것 같습니다 겸손해져요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냥 진실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여 응용함이 끝이 없다 이 마음의 크기는 광대 이거 마음 하나뿐이니까 광대하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광대하면 상대적으로 광대하게 큰 게 아니에요 오직 이것뿐이니까 광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크다 작다 마하 마하라는 말과도 같죠 상대적인 큰 게 아니라 이거 하나뿐이니까 이뿐이니까 그냥 크다 마하라고도 할 수 있고 광대하다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다 왜 온 우주 전체가 이 하나뿐이니까 광대해서 응용함이 끝이 없어요 지금 이 마음이 이 광대한 마음이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했고 여러분 배고픔 밥 먹게 하고 배부르면 화장실 가게 하고 이 세상 전체를 이렇게 이 마음이 응용하고 있잖아요 응용해 쓰고 있잖아요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 해가 뜨는 것 별이 빛나는 것 배가 떠가는 것 바람이 부는 것 꽃이 피는 것 별이 만들어졌다가 성주계공 사라지는 것 전부 다 이 마음이 이 광대한 마음이 응용함이 끝이 없으니까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마음이 응용해서 이 온 우주밖 전체를 대기 대용으로 한바탕으로 탁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 먹는 게 이게 도의 쓰임이고 마음의 쓰임이고 숨 쉬는 게 이게 마음의 쓰임이고 이게 부처작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처 아닐 수가 있어요 그 분별만 믿지 않으면 분별 생각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처 아닐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작용이 무궁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매 순간 한도 끝도 없이 써도 써도 다 쓸 수 없는 작용이 무한한데 그래서 이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여 응용함이 끝이 없죠 눈에 응하면 색을 보고 눈에 응해서 색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눈에 응해서 색을 보잖아요 모양을 보잖아요 이게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내 눈이 저 컵을 보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 눈이 저 컵을 보지가 깐단에게도 그런 생각을 해요 깐단에게 내 눈이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저 컵이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이거 컵이라는 이름을 알까요? 깐단에게가? 깐단에게 깐단에게 모르는 게 여러분은 안다는 건 태어난 이후에 배운 거잖아요 배운 거는 식이잖아요 식 분별의식 내가 배운 거 빼고 분별한 거 빼고 빼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크기가 광대해서 응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다시 말하면 부처예요 신이고 이 부처가 여러분 눈에 눈에 응하면 색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 눈이 저 컵을 본다가 아니에요 부처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 저 컵을 부처가 보고 있나? 이게 생각이잖아요 보고 있는 이것도 부처고 보이는 것도 부처고 이 봄 이 통으로 하나예요 지금 내 눈이 저 컵을 봐서 인식했다 그게 뭐냐면 불교 교류로 말하면 안식이 색경을 촉해서 접촉해서 촉해서 안식이 일어났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눈 깊고 혐엄듯 육근이 색상의 미축법 육경을 촉 접촉하면 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하는 식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험앙하다 그러니까 무 안이 비서신의 무색상의 미축법 무 안개 내지 무인식계가 그 소리예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교리에서 12처는 공하거든요 12처는 어떻게 생기느냐 내 눈이 있고 바깥에 경계가 있는 실제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을 인연으로 바깥 경계가 있고 바깥 경계를 인연으로 내 눈이 있다 이게 서로 상호의존적이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 소리가 나요 이게 있고 나무가 있으므로 또 내가 손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으므로 소리가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있어도 제가 이렇게 아무리 부딪혀도 분명히 부딪혔는데 나무가 없으니까 소리가 안 나잖아요 정확히 인연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있는데 왜 소리가 안 나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데 이게 있는데 왜 소리가 안 날까요? 인연이 딱 명확하게 이 소리는 어떻게 있어요? 이것과 이것이 명확히 같이 정확히 딱 맞아떨어져야 이게 있단 말이에요 눈만 있으면 바깥에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대상을 볼 수 있어요? 내 대상은 있는데 내가 내 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은 서로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보는 내가 실제 있고 보이는 게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12처는 육군과 육경을 인연으로 12처가 있어요 그리고 12처를 인연으로 육식이 있고 분별하는 의식이 있고 이게 다 실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일어날 때 이걸 실제라고 여겨요 그래서 식, 명색, 육입 이름과 모양을 가진 바깥의 대상이 실제 있고 육입, 이걸 내가 이렇게 보는 내가 실제 있고 식, 이걸 인식하는 내가 실제 있어서 12연기에 보면 무명행식, 명색, 육입, 촉, 수, 해치이란다 말이에요 촉, 이걸 접촉하는, 눈으로 접촉하는 이 접촉이 있고 접촉하자마자 수, 느낌 아 이건 좋구나 저건 나쁘구나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좋구나 저 사람은 나쁘구나 이런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느낌을 수, 애, 취이란다 말이에요 좋은 느낌은 애착하고 취 집착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을 좋아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 취착심 때문에 행, 행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해 하고 말하거나 사귀자 하고 말하거나 돈을 좋아하는 마음,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업을 짓고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유 그러면 현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면 생로병사가 시작돼요 내가 직장생활을 시작해야지 하고 직장 들어가면 그때부터 나에게 직장이라는 게 탁 태어난단 말이에요 생로병사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럼 직장생활에서 노병사가 있어요 직장생활이 시간이 가고 거기서 좋고 나쁜 일들이 생기고 변해가고 직장생활 그만둘 때가 있고 생로병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여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접촉해서 내가 인식하는 게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고 나쁜 게 진짜 있어서 좋은 건 취해야 되고 싫은 건 버려야 되고 애착하고 집착하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텅 비어서 실제가 아닌데 보되 본 바가 없고 분별하되 분별한 바가 없고 느끼되 느낀 바가 없고 사랑한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 행위를 해요 행위를 하는데 유의 행위 아니라 무의 행위 돼요 하도 한 바가 없는 행위 돼요 그러니까 부처는 아무 행도 안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다 꿈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부처님 같이 열정적으로 파인을 위해서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인도 얼마나 넓은데요 그 땅이 부처님이 걸어다녔던 땅이 얼마나 넓은데요 얼마나 무더운데요 자기한테 뭐가 나와서 했겠어요? 그 넓은 땅을 맨발로 그 뜨거운 곳을 걸으면서 법을 전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진실을 눈뜨게 해줬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이거 전부 다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걸 아셨단 말이에요 굳이 안 해도 돼요 이게 다 꿈이니까 그게 부처님 첫 설법 때 내가 법을 설할 필요가 없겠다 이걸 알 사람이 없겠다 알 사람이 없겠다고서도 그렇지만 이게 굳이 설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구나 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본래 다 부처인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부처님이 딱 한 생각 하니까 범천이 와서 그래도 부처님 그래도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게 가짠데 같다는지 모르고 진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괴로움이 아닌데 자기는 괴로움이라고 막 엄청나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깨우쳐 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제가 매장에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아지 6년을 같이 산 강아지인데 내가 사료 잘못 사준 것 때문에 그걸 먹고 강아지가 죽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강아지가 그냥 2년 따라 죽을 때가 된 거죠 죽을 때가 되니까 우주법계가 같이 도와줘요 그가 여러분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질 때는 때가 되면 이 세상이 가을을 가져와요 무더운 여위를 몰아가요 그래서 가을이 오면 낙엽은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우주 전체가 도움은 일이거든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 강아지가 죽을 때가 되면 주변에서 인연이 그 모든 것이 착착 들어맞게 만들어져요 그럼 그 가족들은 이 아이에게 좀 더 색다른 걸 먹여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여주는 거예요 거기 왜 죄의식이 개입돼야 되냐는 말이에요 사자가 배가 고파서 토끼를 잡아먹는데 왜 그 죄의식을 안고 잡아먹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믿으니까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게 해가지고 그 죄의식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그분이 몸져 누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자식분이 우울증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왔다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우울증 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져 누울 필요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생각을 믿고 해석을 믿으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해서 생명을 막 등한시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하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어떻게 죽을까요? 2년이 돼야 죽어요 제가 죽었으면 불쌍하다 안 됐다 젊은 날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때가 돼 죽은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제가 죽는 일이 아무 일도 아니라니까요 이건 뭐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게 뭐 그리 대단해요 자기가 자기 사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내 인생은 남들과 달라 내 인생은 이타적이야 나는 사회에서 엄청난 일을 했어 뭔가 사람은 죽어서 명성을 남겨야 돼 어쩌고 그런 생각 없으면 여러분 거룩한 인생과 거룩하지 않은 인생이 없다니까요 똑같이 거룩하다니까요 부처님은 대기업 회장님의 인생만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가난한 농부의 그 마을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가난한 농부의 삶도 경험하고 싶어해요 똑같기 때문에 실제 똑같은 거 아닌가요? 눈앞을 보면 똑같지 않나요? 이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대기업 수조원을 움직이는 대기업 회장이 오늘 하루에 막 3천억을 결제를 했어요 도장을 탁탁 찍으면서 결제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 허름한 뒷골목에 있는 조그만한 건물의 사장님이 똑같이 아침부터 와서 출근해가지고 아침부터 일을 하면서 도장 찍었어요 3만원, 5만원, 7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잘못되나 어쩌나 고민하면서 5만원, 10만원짜리 결제를 몇 장을 찍어가지고 이분도 10개 결제해가지고 한 100만원을 결제했어요 옆에 삼성전자나 대기업 회장님께서 와가지고 고민하면서 이게 10억, 50억, 100억, 200억짜리 결제를 10개를 했어요 고민하면서 결제했어요 현실은 어때요? 분별하면 저분은 지금 수천억을 굴린 분이고 이 양반은 지금 100만원 요 돈 굴린 사람인데 어떻게 같아요? 다르죠 현실은 현실세계는 다르죠 근데 눈앞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앞에서는 도장 찍는 이거 내가 할까 말까 여러분 전 재산이 천만원밖에 없는 사람은 단돈 10만원, 100만원 이걸 투자할까 말까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겠죠 요즘 대학생들은 대부분 주식을 한 달에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는 주식하면 그건 다 투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 했다가 진짜 꼰대 소리 들었다니까요 우리 장병들한테 스님 그런 완전 꼰대 마인드입니다 야 그건 투기야 투기 너 군 생활하면서 지금 군에서 벌어봐야 얼마 번다고 너 지금 학비 내기도 힘들 판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 투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소리를 옛날에 했다가 제가 반성했습니다 아 이게 꼰대 마인드구나 모르겠지만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고 트는 걸 떠나서 그럼 그 아이들은 알바 해가지고 벌어봐야 얼마 벌겠어요 내가 전 재산이 저도 대학교 때 전 재산이 제 통장에 150만원 들어있을 때 되게 뿌듯했던 기억나거든요 항상 30만원, 50만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아껴서 쓰다 쓰다 없으면 부모님한테 용돈 타고 알바도 하고 이러면서 또 한 50만원 채워지면 기쁘고 이랬다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인가 150만원이 통장에 탁 찍혔는데 와 이게 얼마나 든든하든지 통장에 10만원에서부터 이게 100만원까지 늘어날 때까지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그 통장을 막 계속 들춰보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 100만원밖에 없는 대학생이 주식을 50만원짜리 주식을 샀다 얼마나 큰 고민을 하겠어요 엄청난 고민을 해가지고 그걸 딱 결정하겠죠 그런데 막 대기업 펀드 매니저들이 막 수백 막 수백억 수천억을 막 사고 팔고 한다 그 사람들이 똑같이 스트레스 받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막 10년, 20년, 30년 했다 그러면 조금 무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투자하는 100만원밖에 전재산 없는 대학생이 처음 50만원 투자할 때 얼마나 바들바들 떨겠어요 그 에너지는 누가 더 낭비가 크겠어요 수천억을 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낭비가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런 물질 세상이 아니에요 마음의 세상이지 마음의 세상이에요 펀드 매니저가 평생을 수조원을 왔다 갔다 평생을 했는데 실제 그 사람이 한 일은 뭐예요 다른 회사 기업에 돈을 막 수백억 수천억을 막 벌어도 주고 막 했는데 뭐 제가 듣기로 무슨 애널리스트인가 뭐 이렇게 주가가 좋으니 나쁜 일을 전망해 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름 딱 전망해서 이렇게 매주마다 뭐 매달마다 이렇게 나름의 이렇게 보고서를 내나 보죠 근데 그걸 그게 맞냐 틀리냐 가지고 등수를 매긴다는 거죠 그 등수가 높은 걸 잘 맞추는 사람은 연봉이 막 엄청난 연봉을 받기도 하고 그걸 조금 덜 맞추는 사람은 연봉이 몇 천만 원 받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걸 평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엄청난 돈 수조원이 내 손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실제 그 사람 인생에서 벌어진 일은 뭘까요 그 돈이 진짜 왔다 갔다 한 거겠어요 그럼 머릿속에서 수많은 정보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거의 대교 회장님도 똑같지 않을까요 실제 내 눈앞에서 산 눈앞의 삶은 어때요 그냥 도장 찍은 거예요 조그만한 회사 사장님도 도장 찍은 거고 그 사람도 도장 찍은 거란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다르지만 즉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학생이 10만 원 가지고 달달달 떠는 거 하고 대교 회장님이 수조원 가지고 떠는 거 하고 사람의 생명은 똑같아요 돈을 많이 굴리는 사람은 생명이 귀하고 돈을 조금 굴리는 사람은 생명은 약할까요? 강아지의 생명은 약하고 대단한 사람의 생명은 귀할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똑같다니까요 분별의 세계에서 노연하면 우리는 전부 다 똑같은 부처님이에요 귀하고 천한 건 없어요 그건 그냥 우리 분별 속에만 있어요 분별 속에만 있어요 귀하고 천한 거 높고 낮은 거 잘나고 못난 것 눈앞의 현실은 똑같잖아요 삼성 회장님이 잠잘 때 똑같이 자요 그냥 아무리 비싼 침대에서 비싼 이불을 덮고 잘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불면증이 있으면 그 비싼 침대 이불 위에서 잠을 못 자요 불면증으로 그런데 속 편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불 침대 없어도 정글의 법칙 같은 걸 봐도 어때요? 그냥 어제는 그냥 땅바닥에서 잤는데 오늘은 막 풀 같은 거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막 깔아가지고 자면서 야 오늘 아득하다 이러잖아요 아득하다라는 말이에요 침대도 없는데 이불도 없는데 돈도 드리지 않았는데 아늑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수천만 원짜리 침대 위에서 자는 거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자는 거 하고 그냥 대충 텐트 치고 자는 거라도 너무나도 행복하게 자는 사람하고 똑같이 잠자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비유해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전생당 같은 데 보면 새 한 마리 무게감 새 한 마리를 누가 잡아먹으려 했는데 못 잡아먹게 했더니 이걸 누가 먹으려 그랬다 그럼 그 새 한 마리 무게를 달 만큼 내가 내 살쪼름 떼줄게 그 허벅지 살을 떼가지고 딱 올려주고 비슷할 것 같아서 이거 먹고 얘를 죽이지 마라 부처님 전생담에 죽이지 마라 그러려고 허벅지 살을 딱 떼서 칼로 잘라가지고 딱 올려놨는데 안 맞는 거예요 다른 허벅지 살도 떼서 올렸는데 또 안 맞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내 몸 전체가 올라가니까 그 새 한 마리랑 무게가 같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렇다니까요 대기업 회장님의 삶과 노숙자의 삶이 무게가 똑같다니까요 법에서는 똑같은 부처니까 똑같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성품 부처님의 성품을 지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부처 성품을 써서 도장 찍는단 말이에요 부처 성품을 써서 숨쉬고 그러니까 이 진리는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은 비웃어요 저 스님은 바보 아니야? 대기 회장님이 도장 찍는 거 하고 뒷골목에 있는 조그만한 사람이 도장 찍는 거 1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도장 찍는 거 하고 그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나 오면이 다르지 이렇게 생각나 분별의 눈으로 보면 다르죠 근데 법의 눈으로 보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갖가지로 늘 분명해서 모두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이 마음 하나 부처 하나 이거 이 작용 하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크기는 광대에서 응용함이 끝이 없어서 눈에 응하면 색을 봐요 귀에 응하면 소리를 들어요 코에 응하면 냄새를 맡고 혀에 응하면 맛을 알아요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고 맛보고 감청 느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부처 작용이에요 전부 다 이걸 써서 부처 이 부처를 써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그럼 이 부처를 써서 살고 있다는 건 똑같잖아요 고귀한 사람이나 고귀하고 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나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제가 20대 때 뭐 뉴 에이지 책 같은 거 읽었을 때 그런 얘기를 읽었던 것 같아요 저 히틀러는 지옥에 가 있을 것 같지만 히틀러도 지옥에 가 있지 않다 또 어떤 책에서는 오히려 성인들이 지옥에 가 있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창녀가 맨날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창녀 집이 있고 그 옆에 수행자의 구도자의 집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죽고 보니까 구도자는 지옥 가 있고 창녀는 천상세에 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봤더니 창녀는 자기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니까 늘 반성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옆에 있는 수행자를 항상 동경하고 흠모하면서 저런 수행자의 삶을 늘 꿈꾸면서 나도 저렇게 수행자의 삶을 마음이라도 저렇게 수행자의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마음은 늘 청정히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근데 수행자는 겉으로는 수행하는 척 하면서 고록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창녀 집을 훔쳐보면서 온갖 상상을 하면서 마음은 더러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이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겉모습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대단하지 않아요 우린 전부 다 동등한 대단함 동등한 광대 무변함 동등한 불성 신성 놀라운 진리가 깃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다라는 존재 자체로 완벽한 신성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완벽한 자비심을 구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나를 너무 이렇게 낮추어서 판단하지 마시고 아 있는 이대로의 나를 이렇게 못난 나를 이렇게 좀 부족한 나를 조금 더 나아지고 싶은 나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그랬을 때 공부가 훨씬 잘 돼요 그 생각 때문에 공부가 안 되거든요 나 같은 놈이 공부할 수 있겠어? 저렇게 거룩한 분들도 공부가 안 된다는데 나 같은 놈이 공부할 수 있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깨달을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지 왜 그럴까요? 거룩한 사람이 자기가 거룩하다는 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상 때문에 못 깨요 내가 거룩하다는 상은 깨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못난 사람이야 라는 상은 깰 수 있어요 내가 못난 줄 아니까 못난 거 이 상을 깨고 싶으니까 칸트리 깨고 싶으니까 깰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이 하는 상은 못 깨요 그거 포기 못해요 아상은 아상과 애고가 어떻게 대단한 나라는 아상을 깰 수 있겠어요? 못 깨요 그러니까 법문 들으면 처음에는 좀 절망스러워요 왜? 훌륭한 사람일수록 절망스러워요 저 그랬어요 고백한다면 저는 제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 중고등학교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된 20대 때 왜? 나는 뛰어난 수행자 여야만 해 나는 뛰어난 공부인 여야만 해 이런 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나를 뒷받쳐줘요 내가 불교 공부를 하고 불교에 관련된 뭘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지 역시 나는 불교 쪽에서 뛰어난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야 다양한 체험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남들 못한 이런 체험 저런 체험들도 하고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걸 쥐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그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수행자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더 난놈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란 말이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성스러운 사람은 공부 못해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공부하는 거예요 깨질 화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단한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나 같은 사람도 될까? 하는 이런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큰 스님 존경하되 그분들을 나와 비교하면서 저런 분들이 나 깨닫는 거지 나는 못 깨닫는 거야 그럴 필요 없다 그분들은 하루 여시간씩 앉아 계시잖아요 달마스님, 육조스님, 마조, 황복, 임제스님이 얘기하잖아요 오래 앉아 있는다고 깨닫는 거 아니다 오히려 오래 앉아 있으면 못 깨닫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오래 앉아 있는다는 상 때문에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난 거라니까요 저분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하루에 일종식을 하면서 그것도 매일 풀만 드시면서 고기 안 드시면서 풀만 드시면서 성스러운 삶을 사시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깨닫는데 먹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깨닫는 게 부처님은 부처님은 일종식 하셨지만 다 드셨어요 부처님은 제사들한테 그냥 한 집 딱 정해라 거기서부터 여덟 집 가가 일곱 집을 가면서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고기는 골라내고 먹어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분별하지 말고 주는 대로 먹어라 했단 말이에요 골라낼 수도 없었고 무슨 뭐는 빼고 뭐는 빼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오신 채 빼고 음식을 먹으려면 본인이 직접 음식을 해 드시든지 아니면 공양주로 쓸 능력이 있든지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공양주 부처님 없이 그냥 혼자 살면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그거는 야 내가 못하겠다 내가 나 저 요리를 못하니까 그냥 주는 거 갖다 먹는 입장에서 주는 것만 더 얼씨구 고맙습니다 하고 먹어야지 이 오신 채 뺐습니까? 여기 뭐 고기 들어갔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주는 대로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안 주셨으면 제가 뭐 그냥 대충 떼었을 건데 주신이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죄의식 없어요 지금은 죄의식 없어요 주는 대로 먹는데 죄의식 없어요 그게 왜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부처님도 그러고 사셨는데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건 저도 알아요 확실히 먹는 걸까요? 좀 이것저것 막 쑤셔넣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속이 벌써 불편하고 근데 제가 처음 출가해가지고 은사 선생님 밑에 탁 들어가가지고 처음 한 6, 7개월 기도만 하고 수행만 하면서 진짜 좋은 음식만 먹고서 규칙적으로 삼시세끼를 좋은 음식만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살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별명이 섹시맨이라고 했잖아요 새까맣고 새까맣고 해서 한 번도 하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새까맣어요 맨날 노가달 때 아버님 일 도와드린다고 맨날 햇볕 아래에서 노가달 뛰고 했으니까 맨날 새까맣거든요 출가하고 나서 우리 절에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너무 하얀 병자같이 하얀 스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하얗나 싶을 정도로 제가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하얘어요 제가 한 1년 지나고 나서요 어떤 신도님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그 스님보다 스님이 더 하얀인데요 제 인생에 처음 들어본 소리였어요 하얗다는 소리를 제 인생에서 하얗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에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사진을 찍어봤다니까요 그때 제가 그렇게 안 좋은 음식을 안 먹고 정말 늘 기도하면서 삼시세끼 딱 좋은 음식만 챙겨 먹고 살아보니까 그전에는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술 먹고 하지 않았겠어요 제대로 음식도 챙겨 먹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좋은 음식 챙겨 먹고 사니까 계율을 지키며 살아보니까 확실히 좋다니까요 당연히 좋긴 좋아요 제가 딱 증명이 되더라니까요 확 티가 나요 벌써 그런 좋은 점을 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처럼 주는 대로 먹어도 도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적인 필요충분 조건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계율을 지켜라 그러나 계율을 범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사 선생님들도 그랬잖아요 어떤 조사가 그 다음 때 조사될 사람 찾아갔을 때 이 사람은 계율을 잘 지키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거 한다고 도인 되냐 오히려 끄중했단 말이에요 나는 매일 한 끼를 먹지 않지만 막 먹지도 않고 나는 게으르게 살지도 않지만 너무 정진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깨어리지도 않고 맨날 좋은 음식만 먹지도 않지만 아무거나도 막 처먹지도 않는다 그게 공부인의 살림살이거든요 그거 어때요? 여러분의 살림살이랑 똑같지 않나요? 물론 이제 방편으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것들이 계율이 분명 도움되는 점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본질적인 법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라고 해서 그런 게 걸맞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위대한 스님은 대단하고 나는 별로다 이런 생각이 바로 자기가 만든 착각이에요 그런 차별은 없어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같으잖아요 스님들은 정말 청정하시게 수행만 하고 사니까 더 빨리 깨달을 거고 더 훌륭할 거고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시대에는 제가자들이 더 깨닫기 쉬울 수 있어요 스님들은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스님이라는 상 스님이라는 상이 있어서 공부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보다 안목이 더 뛰어나면 제가 자면 어떻고 이제 막 20대면 어때요 이제 막 출가한 스님이면 어때요 지금 제가 이 자리 안목이 정말 확실한 20대, 30대 젊은 친구가 출가했었는데 그 친구 안목이 너무 참 아름답고 좋아서 제가 출가 별로 마음이 없다고 하는데 출가하는 게 참 좋지 않겠냐 강연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왜 딴 사람들은 오면 하지 말라래거든요 어저 그냥 출가하지 말라래요 왜 출가할 필요 굳이 없다 제가 저로 공부하기가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지금 출가를 굳이 하느냐 근데 이제 이분처럼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 같으면 출가하는 게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진짜 공부에 재능이 있고 재능이 없는 게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세속은 머리 좋고 나쁜 거에 따라서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이 결정져요 운동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운동선수 되냐 못 되냐가 결정되는데 이 공부는 전혀 상관없어요 스님이냐 아니냐 상관없고 남자냐 여자냐 상관없고 공부한 지 30년 됐냐 이제 막 시작했냐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심지어 기독교 신자나 불교 신자냐 아무 상관없어요 아 이걸 하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포교를 해도 강요 안 하게 되겠더라고요 강요 전혀 안 해요 이게 옛날에는 불교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강요했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엄청 강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강요 안 해요 시절 인연이 되면 저절로 될 것이고 저절로 시절 인연이 안 오면 내가 죽더라고 해도 안 할 것이고 시절 인연이 돼서 탁 여기 마음 발심을 하면 몇 달 만에도 깨달을 수 있고요 자기가 발심을 못해서 잘못 공부하면요 출가를 해가지고 이 공부에 50년을 정진 정진 정진을 해도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강요하지 않아요 인연 따라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인연이 있는 거예요 저마다에 아무런 참여를 없어 이게 불이법이에요 이게 좋은 공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단한 공부인 따로 없다니까요 내가 바로 공부인이야 이 평범한 사람들이 공부를 해 마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간절해서 나는 끝까지 할 거야 하는 사람이 근기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힘드니까 잠깐 와서 이렇게 좀 본문 좀 듣다가 내가 좀 살만하니까 이제 내 평범한 일을 안 하다가 나중에 좀 힘든 건 생기면 또 와서 좀 듣다가 이게 이제 근기 낮은 사람이지 참선 오래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근기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오래오래 정진할 수 있는 사람 더뎌 가도 괜찮으니까 내가 평생토록 내가 이 공부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내 인생 공부하는 거니까 내 괴로움 공부하는 거니까 죽는 문제 해결하는 공부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자기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거잖아요 자신의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해결하는 공부인데 불교랑 뭔 상관이 있어요 자기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공부죠 그러니까 평생 해야죠 그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이 근기 높은 사람이에요 근기 높은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없어요 왜? 100% 다 100% 근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왜? 부처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마음의 크기 부처의 크기는 우리 모두에게 광대해서 응용함이 끝이 없어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다 부처의 응용이니까 눈에 응하면 색을 보고 귀에 응하면 소리를 듣고 코에 응하면 냄새를 맡고 혀에 응하면 맛을 안다 이거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다 하고 살잖아요 부처 작용을 우리는 다 쓰고 산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나아가 온갖 움직임과 활동함이 곧 자기 마음이며 모든 움직임 모든 활동 전부 다 자기 마음 자기 부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언어로 나타난 언어로 나타낼 길이 끊어진 것이 곧 자기 마음이다 여기서 이제 언어 도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으나 이걸 말로 설명할 길이 없다 언어로 나타낼 길이 끊어졌다 언어로는 도저히 이걸 나타낼 수 없다 말로는 예를 들어 이게 텅 비었다 공적 영지하다 이러면은 아 텅 비었겠구나 아 공적하지만 뭔가 소수형려야 아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머리로 정진해서 머리로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파악해가지고 알려고 하니까 그러면 틀렸단 말이에요 언어를 가지고 머릿속에 조합해서 알았다 이러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로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스님들이 하는 설법은 불가능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말은 믿으면 안 돼요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말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서 손가락은 참고해가지고 손가락이 어딜 가리키는지 저기를 봐야지 손가락은 참고만 했다 버리는 거예요 팔만대장 그러니까 옛날 조사 스님들이 팔만대장경은 무슨 똥을 닦는 휴지만도 못하다니 이런 말을 쓴다니까요 얼마나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얼마나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진리에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는 빠지면 안 돼요 말을 애지중지해가지고 내가 딱 귀하게 여기면서 그걸 딱 쥐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말을 가지고 이 말 저 말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표현해보고 이 법을 현실로 드러냈을 땐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구나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만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얘기만을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토록 설법을 해도 맨날 똑같은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이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도 얘기해 봤다가 저렇게도 얘기해 봤다가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비유, 제가 비유 드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스님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죠 똑같은 비유만 든다 이러잖아요 비유는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그 비유가 나타내주고 하자 하는 낙처 왜 저 비유를 자꾸 드는 거지? 그 비유가 나타내는 낙처 제가 자주 드는 비유는 그 비유가 나타내는 놀라운 낙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똑같은 비유를 물과 바다의 비유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스님 왜 자꾸 스님이 물과 바다 얘기를 하나 왜 그 얘기 그렇게 하나 왜 그렇게 거울 얘기를 하나 이래서 그랬군요 옛날 조사스님들이 깨달은 얘기 보면 어떤 구절에서 깨달았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나는 뻔히 지금 듣고 있는 데는 못 깨달아요 그분들이 그 구절을 5년 동안 10년 동안 스승 밑에 있으면서 100번, 1000번, 만 번 들었던 거예요 100번, 1000번, 만 번 들었는데 그 뜻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원호 선사가 제가자가 찾아와서 제가자에게 법을 설명해 주려고 소욱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소욱이 소가 하고 부르면 자기 남군님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가 하고 부른 거다 소계는 뜻이 없다 소가 하면 소계가 쫓아오라는 게 아니다 소계하고 불렀지만 소계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말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대해가 그걸 알아듣고 속이 마련 뜻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뜰앞에 잔나무도 그거다 거기서 그냥 훅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멍해졌단 말이에요 멍해진 상태로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는데 닭이 푸드덕거린단 말이에요 닭이 푸드덕거리는 게 이거예요 그 속이 얘기를 몰랐냐는 말이에요 백번 천번도 들었을 거예요 스님들은 맨날 듣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자기 얘기가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그럼 이거의 어떤 진짜 뜻이 언젠가는 그래서 이 법문을 들을 때는 모른다 하고 들으면 돼요 그냥 항상 알아도 모른다 아는 건 머리로 아는 거니까 내가 확 시원해지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왜? 진짜 알면 여기서 아는 거예요 진짜 알면 탁 소화가 돼버리니까 쑥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나 알았다 하면은 그거는 아직 쑥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알았어도 모르는 거라니까요 법문 들으니까 말은 다 알 것 같다 그건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냥 말은 알 것 같은데 그냥 모른다 하고 말 아는 거니까 말 머리로 이해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영락없이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자기 소식이 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로 나타낼 수 없는 언어도단의 것을 그냥 계속해서 말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게 바로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따라갈 필요 없구나 말에는 뜻이 없구나 그래서 말에서 노연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다음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부분은요 지난번에 이 마음의 크기는 광대해서 그 운용함이 응용함이 끝이 없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눈에 응하면 색을 보고 귀에 응하면 소리를 듣고 코에 응하면 냄새를 맡고 혀에 응하면 맛을 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온갖 움직임 활동함 그게 다 자기 마음이다 언어도단 말로 나타낼 수 없는 그게 바로 자기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말하기를 부처의 색이 다함이 없으며 지혜도 그러하다고 하였으니 색이 다함이 없음이 곧 자기의 마음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나아가 온갖 활동이 다 지혜이다 마음은 모습이 없고 지혜 역시 다함이 없다 그러므로 부처의 색이 다함이 없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라고 한 것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온갖 활동을 하는 것 그게 다 지혜란 말이죠 눈에 응하면 색을 본다 그랬어요 눈에 응해서 이렇게 우리가 색을 보는 이거를 보든 이거를 보든 어떤 것을 보든 눈에 응해서 색을 보는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안 가진 사람 있습니까? 또 소리에 응해서 제가 하는 말을 지금 여러분들은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 어떤 소리가 되었든 그걸 듣는 걸 통해서 자기 마음을 확인한다 무엇을 보든 무궁무진하게 색이 다함이 없어서 무엇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지혜를 본다 자기 마음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견문각지라고 해서 보고 듣고 또 깨달아 알고 느끼고 이것이 그대로 마음의 작용이다 그러길 한단 말이죠 다만 우리는 이제 견문각지에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을 해서 그 보되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보자마자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이미지를 가지고 해석하니까 자기는 자기가 해석한 분별된 대상만을 보는 거죠 그런데 대상을 볼 때 보는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보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고 법이다 소리를 들을 때도 어떤 소리를 듣든 그걸 판단 분별하지 않으면 듣는 그것이 바로 무궁한 무궁무진한 한도 끝도 없는 부처의 마음의 작용이다 이게 바로 이제 다음 없는 지혜다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 이걸 안 가진 사람이 있나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다 이걸 쓰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한다면 할 수 없다라는 그게 자기를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부처를 증명하고 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색에서 성, 소리에서 항상 자기 마음, 자기 부처를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대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늘 지금 부처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살림살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기 살림살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즉 살림살이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필수라는 거잖아요 살림살이 살림살이가 없으면 살림살이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살림살인 거예요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부처를 쓰고 있으면서도 부처를 쓰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부처를 보지 못하고 색만 바라보니까 문제인 뿐이지 그 색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법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부처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래 깨달음이기 때문에 본래 이미 완전히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하고 수행을 해서 결과로 그 결과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거는 망상이죠 망상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이걸 이제 도노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뭘로 깨달을 수 있으려면 이 세상에 노력도 안 하고 문득 깨닫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 세상 인과법에서는 불가능하죠 인과법에서는 원인을 제공해야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성적을 받듯이 운동을 해야 몸이 좋아지듯이 원인을 제공해야만 반드시 결과를 얻어요 그런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냥 문득 깨닫는다 수행하지 않았는데 갈고 닦지 않았는데 문득 깨닫는다 도노한다 라는 게 가능하려면 딱 한 가지 경우만 가능한 거예요 본래 깨달아 있을 때만 본래 깨달아 있을 때 있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아 내가 부처였구나 하고 깨닫는 거는 한 순간이잖아요 문득 한 순간이잖아요 문득 한 순간이잖아요 내가 이제 무인도에 혼자 태어났는데 혼자 무인도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여잔데 혼자서 사니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여자인 줄도 모르고 이제 어디선가를 보니까 어디선 글을 봤다 치자는 말이죠 무인도에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 여자라는 존재가 아 뭐 위대한 어머니 어머니 되지 뭐 저거 하면서 아 어머니라는 존재 아 여자라는 존재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난 여자가 되고 싶어 난 여자가 되고 싶다 혹은 나는 인간이 되고 싶다 막 이런다면 어디 그 책을 보고서는 책에 그냥 글씨만 써있는 책을 보고는 아 인간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갑다 많이 이렇게 했다 쳐보자는 말이죠 그럼 본인이 너무 인간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여자가 되는데 뭐 노력이 필요하냐는 말이죠 문득 네가 여자야 너가 사람이야 그러면 처음엔 안 믿겠죠 나 한 번도 내가 사람일 거라고 생각 안 해봤던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거를 그냥 문득 내가 사람이었단 말이야 하는데 뭐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몰랐다가 자기는 사람이 아닌 줄 알고 막 빡빡 우기다가 내가 사람이구나 하고 훅 받아들이면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을 찾는 것처럼 본래 서울에 있었는데 나는 서울을 가고 싶어 또 거기가 서울이야 그랬더니 아니라 여기는 그냥 우리 집인데 여기는 아파트인데 이렇게만 계속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게 통틀어 다 서울인데 그러니까 본래 서울에 있던 사람은 서울에 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이 아니다라고 믿는 동안에도 자기는 서울인 거예요 깨닫고 나도 서울인 거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고 나도 달라질 게 없어요 깨닫고 나도 여전히 여러분이란 말이죠 지금 여기서 법문 듣다가 뭘로 깨달았다 그러면 뭐 갑자기 달라지냐 안 달라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전생을 허니 보고 갑자기 뭐 별의별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여기서 집에 갈 때 지하철 안 타도 되고 날라가느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자기예요 자기 왜 본래 부처를 그냥 확인한 거니까 즉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 그것만 확인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 확인하는 건 늘 내가 쓰고 있던 거 늘 나에게 있던 거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거를 발견했다 그거는 귀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없던 거를 유의 조작해가지고 애써서 만들어냈다 이거 그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선정 같은 거 어제까지 없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없었는데 선정 좌선을 할 때만 탁 나타나는 게 선정이잖아요 선정이 공부하는 방편으로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그런 생겨나고 사라지는 선정은 선에서는 진짜 선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도의 요가주의 선정주의 이런 곳에서는 이제 만들어내는 선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불교에서도 뭐 그런 선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뭐 이런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선에서의 또는 부처님 가르치면 진짜 선정은 진짜 산매는 일행산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행산매는 그냥 선정에 들었을 때 아주 그냥 딱 깨어있는 그 상태가 평소에도 계속 유지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선정이었구나 단 한 번도 깨뜨려진 적 없던 본래 선정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진짜 선정은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있던 거지 본래 자기 본래 성품이지 그래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신스님의 제자였는데 그분이 도신스님을 만나기 전에 아우두 버빙인가 아주 정확히 기관나네요 그분이 아주 큰 스님이라고 소문이 나서 막 열심히 수행하고 갈고 닦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갈고 닦았더니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막 막 받들어 떠받들어 모실 뿐 아니라 심지어 짐승들조차 그 스님 말을 떠받들어 모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새들조차 이렇게 뭘 껏잎을 따다가 스님 앞에 이렇게 공양을 올리더라는 거예요 새들조차 그래서 뭐 끊임없이 새들이 나타나서 막 그 스님에게만은 와서 막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찬탄을 하면서 대단하다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우두버빙 스님은 늘 부족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신기하기도 하지만서도 나는 아직 뭔가 나는 확실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조 도신스님을 찾아가서 법을 구했고 도신스님의 본문을 듣고 문득 깨달았어요 깨닫고 났더니 확연해졌단 말이에요 공부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구나 확연해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그때부터 새들이 와서 공양을 올리고 이런 일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신비적인 일들이 없어졌다 그냥 늘 그대로다 그러기 이전으로 돌아갔다 옛날에 한때 그 우담바라 피는 곳 이래가지고 막 TV에도 나오고 우담바라가 예쁘게 이렇게 저도 유스미 봤어요 TV를 봤더니 이 우담바라를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때 막 난리가 났었을 때였어요 제가 경기도 양주에 있는 작은 절에 있을 텐데 그걸 이렇게 보고서 야 저게 우담바라란다 야 사람들 저렇게 몰려다니는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법은님 한 분이 막 난리난리를 치면서 뛰어와가지고는 창문에 바깥에서 저를 막 뚫게 된 거예요 창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제 방 앞 창문에서 이렇게 뚫게 했더니 눈이 동그랗어가지고요 스님 스님 야 이거 우담바라가 폈다 우담바라 직접 못 보셨죠 그래서 직접 못 봤죠 보여드릴까요 보여줘라 그랬더니 고개를 내려보세요 딱 보니까 바로 창문 앞에 우담바라가 쭉 피어있는 거예요 TV에서 본 것 같이 그래서 야 이거 누가 봤니 누구 누구가 봤다는 거예요 대거와라 그래가지고 손으로 찌익 찌고 눌렀더니 눈이 이만에 져가지고 왜 그 우담바라를 천년에 한 번 피는 우담바라를 찌고 누르셨냐고 제가 이제 뭐 그렇게 됐다는 걸 그런 저를 이렇게 좀 폄하하려고 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금강경에서의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뭐예요 어떤 상에도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떤 상 그 상 아니에요 상 모양이잖아요 모양 모양을 우리가 추앙하고 추종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게 뭔 문제가 되겠지 그게 뭔 무담바라라고 해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상징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자기가 개념으로 만들어낸 상징이에요 누가 그렇다 이러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렇다 한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털도 있고 말이죠 뭐 신비적인 걸 풍기면서 내지는 뭐 깨달았다 할 만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도움 있죠 여러분한테 사기치는 것이 쉬워요 사실은 제가 알아요 쉽다는 걸 왜냐하면 되게 뭐랄까 이렇게 높으신 분들 내지는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그런데 혹하지 않지 않아요 제가 봤거든요 되게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이신데 그런 걸 되게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상 위치를 얻어놔야 되느냐 이사 갈 때 방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내가 이걸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유명한 사람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냥 점잖으신 분들 앞에 제가 딴 얘기하기 뭐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냥 우리 이제 아는 법원님들한테는 그런 거 뭘 그렇게 나실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아무데나 내 마음 편안에 가면 되고 그게 저거랑 비슷해요 스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느 방향을 보면서 절해야 될까요 아무데나 보고 절하면 돼요 동서남북 어딘들 법신부처님이 안 계시겠어요 화신부를 보고 하려면 가장 가까운 절 방향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법신부처님을 법신부처님이 더 쉽게 말하면 똑같지만 급이 높잖아요 그럼 법신부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딘들 법신부처님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이사 갈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를 가든 법신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여긴데 근데 이제 분별하면 사람들이 분별하는 건 전부 다 분별심이잖아요 법의 자리에서는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좋은 자리가 있고 안 좋은 자리가 있어요 터 좋은 데, 터 나쁜 데가 어디 있어요 물론 이제 분별하면 분별하면 사람들에 따라서 여기가 좋다는 취향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좋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러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대중의 의지가 모이잖아요 모여서 여기에 뭔가 신비로운 뭔가가 있다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기 시작하면 실제 사람들이 믿는 대로 그게 어느 정도 규정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실제 그 터에서 먼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절에 가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잘 될 거애라고 굳게 믿는 사람은 그게 벌어진다니까요 잘 될 확률이 더 높다니까요 자기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형상 있는 부처님이 그걸 해준 게 아니라 자기 부처가 그걸 그렇게 가능하게 만든 것이지 그러니까 형상 있는 금관경이 그거 아니에요 모양과 형상을 쫓아가지 마라 거기엔 부처가 있는 게 아니다 역견 제상 비상이면 직견 여리다 상이 상이 아닌 줄 알 때 부처를 본다 그럼 모양 쫓아가고 대단하다라는 거 이거 쫓아가고 저거 쫓아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 판단, 분별 쫓아가가지고 여기는 좋다더라, 저기는 안 좋다더라 그게 이제 세간의 살림살이긴 하죠 세간 사람들은 그런 거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질을 알고 세간을 써먹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주변에도 심지어 어떤 스님들 중에도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 계세요 그게 되게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럼 그런 스님들 만나면 아 그래요? 아이고 또 그런 게 있구나 재밌게 들어요 그냥 세간 살림살이니까 세간 살림살이는 이런 학문이 있고 저런 학문이 있고 하듯이 무슨 뭐 뭐 뭐 점을 보는 학문도 있잖아요 무슨 학문 선악해서 그런 얘기하는 스님 만나면 그냥 아 그럴 수도 있군요 하고 재밌게 들어요 그분들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그럴 필요 없죠 다 세간 세간 세상 살림살인데 똑같은 세상 살림살인데 그러니까 사법계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제가 무시하는 바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어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재밌게 들으면 돼요 그냥 근데 나는 현실은 현실대로 이제 재밌게 사는 거예요 꿈인 줄 알고 재밌게 살되 그걸 무시하진 않되 나는 근본법에 뿌리 내리고 있단 말이죠 본질에 근본법에 딱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재밌게 가지고 놀아요 그 사람들 무시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라면 와 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신기하게 재밌게 들으면서 어 이거 하면 되지 그런 걸 또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현상세계법으로서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집착을 하게 되면 어 내가 이걸 공부해 봤더니 지금 우리 집은 큰일 날 집이구나 빨리 이사를 가야 되겠구나 이런 걸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히 비싸게 주고 이사를 왔는데 찜찜한 마음 가지고 사는 게 낫겠어요? 어디든 그곳이 부처님 정토구나 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 현상세계법칙은 그냥 재미로 또 현상세계의 어떤 꿈 속에서는 뭐 자각몽을 꾸는 사람이 꿈인 줄 알지만 꿈 속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야 이 수준 낮은 놈들아 얘가 꿈이라니까 왜 안 믿니? 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할 필요 없잖아요 다 꿈 속에 다 하나의 내 꿈이고 그들이 난데 하나의 꿈일 뿐인데 나의 꿈일 뿐인데 그들을 뭐 무시하고 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자긴데 다만 꿈을 못 깬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까지 그런데 막 끌려다니면서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나는 꿈을 깨야죠 그 모양의 세계에서 깨어나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 내가 꿈꾸는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추구하는 것 소유하고 싶은 것 그걸 다 이루고 나서 다 가지고 나서 다 얻고 나서 그러고 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취사간택이잖아요 좋은 걸 취하는 것도 결국 괴로움을 가져오죠 언젠가 사라질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걸 취하는 게 우리는 행복이라고 여겼는데 좋은 걸 취해서 오는 행복은 가짜라니까요 그럼 취하고 버리는 게임을 그냥 재미로 하되 재미로 하되 거기 실제 집착하지는 않을 수 있죠 그 집착하지 않을 수 있으면 지금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잖아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잖아요 사실이 그리고 취하고 싶다고 취해지나요? 여러분 100억 갖고 싶으면 100억 가져줘요 취하고 싶어도 안 취해져요 인연이 다야 취할 수 있는 거지 버리고 싶다고 버려집니까?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부모님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냥 허용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항상 허용 속에서 수용 속에서 대수용신, 자수용신 완전히 수용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본래가 삶 자체가 그냥 내가 삶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삶이에요 내가 바로 현실이에요 보고 듣는 이 모든 게 그저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그러니 내가 삶을 수용한다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수용이에요 그냥 이걸 말로 표현하니까 수용이지 그냥 이뿐이에요 그것은 언제나 완성이죠 지금 완성이에요 신묘하게도 신비롭게도 이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놀랍게도 저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생각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밥을 먹으면 신기하게도 저절로 소화가 이루어지고 희한하게 내가 내 나이만큼 나이가 들어가고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하면 희한하게 이 세상이 막 다 알아서 정수기를 만들어가지고 정수를 탁 해서 이거를 딱 갖다 주고 밥을 먹고 싶으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착 한 상에 대령을 하고 차를 타고 어디 가려고 하면 차가 그냥 나를 델다 주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착착착착 연기적으로 연결되어가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완성이라니까 지금 이대로 이대로 부처라니까요 부처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연기법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무한한 동체 대비심에 무한한 어떤 보살핌 도움을 받으면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요? 우주법계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숨 쉬는 거 하나하나가 은총 아니에요 숨 쉬는 거 하나하나가 놀라운 은총 아니에요 숨만 모시면 죽어요 여러분 들숨 날숨 들숨 쉬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왜 당연해요? 지금 들숨 못 쉬는 사람도 있잖아요 들숨 못 쉬는 사람은 죽는 거거든요 지금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들숨 하나 모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다행히 들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놀라운 감삼이죠 이건 신비죠 신비 여러분 지금 들숨을 못 쉬어요 들숨을 못 쉬는데 이제 선택지가 있어요 너 들숨 날숨 쉬게 해줄까? 조금 전처럼 쉬게 해줄까? 아니면 들숨 날숨 못 쉬는 대신 네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명예, 권력, 집이 싹 다 뺏어갈까? 내가 뭐 한 10억 벌어놨다 평생 그거 뺏어갈까? 그러면 여러분 목숨을 선택하겠어요? 10억을 선택하겠어요? 심지어 100억을 벌어놨다 하더라도 100억을 선택하겠어요? 목숨을 선택하겠어요? 들숨 하나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100억을 선택하는 것보다 100억이 들숨 하나보다 못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숨 쉬려고 막 기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완벽하게 숨 쉬는 게 저절로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자연 스스로 그러해요 그러하게 그냥 이렇게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잖아요 내가 행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이렇게 여기서 말하듯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응용함이 전부 다 자기 마음이다 자기 부처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숨쉬고 하는 일체 모든 게 마음이 한단 말이에요 마음은 부처와 동의 같은 말이에요 부처 부처가 한단 말이에요 자기 부처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자기 부처를 이렇게 생생하게 쓰고 있고 그 우주법계라는 법신부처님이 적재적수해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들숨이 필요하면 들숨을 갖다 주고 햇살 못 재도 죽어요 햇살을 재면 햇살이 필요하면 알아서 햇살이 착 이렇게 째 주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맨날 햇살 햇볕 볼 일이 없다는 걸 자기는 몰랐대요 근데 별 생각 없이 그냥 맨날 사무실 자동차 집 사무실 자동차 집 이것만 계속 하니까 햇볕을 볼 일이 없더래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친구를 만나 몸이 계속 시름 시름 그냥 왠지 모르게 기운도 빠지고 늘 그랬대요 항상 좀 지치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친구를 만났는데 카페를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친구가 밖에 나가서 햇살 쪼면서 차를 마시자라대요 이른 봄에 그래서 뭐 날씨도 좋고 해서 그러자 했는데 그날따라 한 두 시간 햇볕을 그냥 정오에 시간 쬐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왔는데 희한하게 그날부터 그냥 막 그냥 컨디션도 좋아지고 되게 좋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두 시간 햇볕 맞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왠지 모르게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좋더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 컨디션이 좋아졌지? 그러고 봤더니 아 내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공부해 보니까 아 이 햇볕을 받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뭐 비타민 D라라든가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난대요 우리 인간에게 햇볕 하나 맞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니 그 햇살이 완벽하게 우리를 이렇게 언제나 쬐게 해주잖아요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우린 이 갖춰져 있는 감사하고 감동적이고 놀랍고 이 은총을 그 신비를 다 걷어차버리죠 이제 그런 신비 은총은 걷어차버리고 내 생각이 원하는 거 이제 자기 분별 생각 중생이 원하는 거 생각이 원하는 거 언제나 배고프면 우린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밥 먹으면서 아 비참해 남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들이 탁 차려주는 밥 비싼 밥 먹고 산다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먹고 살고 말이지 이런 생각이 빠져 있을 때만 괴로워요 배고프면 그냥 뭐라도 먹으면 되지 않나요? 뭐랄까 이럴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 여러분한테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는 죄송한데 젊을 때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랬어요 뭔가 좀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뭐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냥 맛있는 거 이런 거 있으면 먹는데 있으면 맛있게 먹는데 없으면 그 목표를 그냥 밥 하나에다가 그냥 반찬 하나만 있어도 그냥 배고플 때 어느 때부턴가 저는 이렇게 딱 뭐 이렇게 그냥 배시계에 따라서 그게 이제 아마 공동생활 하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혼자서 살다 보니까 그냥 저래 이렇게 있을 때 그냥 배시계가 배고프다고 하면 그때 먹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모든 게 맛없는 것도 그냥 그냥 맨밤만 입에 넣고 씹어도 오래오래 씹고 있으면 맛있고 감동적이거든요 그냥 반찬 하나를 입에 넣고 먹다가 하아 감동적이다 혼자서 혼잣말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맨밥에다가 그냥 나물 하나 입에 이렇게 넣고 김치 하나 이렇게 넣고 총각무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넣고 씹어 먹는 게 그게 놀라운 은충이고 신비고 감동이고 우주법계의 도움이에요 우주법계가 적재적소에서 이 이 알타리 정확한 영화가 맞나 모르겠네 그 물을 탁 태양과 흙과 물과 농부와 도매 소매상 그 김치 만든 사람과 거기 들어가는 온갖 조미료 만드는 회사 공장 그 연결된 모든 사람들 모든 게 탁 연결되어서 제가 이렇게 한입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기적으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 순간 그냥 그거면 충분한 게 아니냐는 말이죠 그게 놀랍게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믿으면 그냥 나는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씹는 이 즐거움 이게 놀랍게 행복이죠 없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 비한다면 그냥 밥을 입에 넣을 수 있고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을 수 있다는 건 놀라운 감사함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아니 뭐 정글의 법칙 같은 것만 봐도 하루 종일 굶다가 한 이틀을 굶다가 뭐 하나 요만큼 먹어도 막 감동감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생각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생각은 아침에 시컨 밥을 먹어놓고 점심에 또 비싼 거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저녁 때 야 나도 남들처럼 돈 걱정 안 하고 마음껏 먹고 싶은 걸 먹고 싶다 나도 남들처럼 우리 집도 남들 집처럼 맨날 삼겹살만 먹는 게 아니라 저 소고기 마음껏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믿으면 그때부터 가난하다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 생각이 없으면 그 생각이 없으면 부처예요 그 생각이 없으면 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이 평범하게 사는 게 뭐가 문제가 있을 게 있어요 완벽하잖아요 놀랍게 완벽하잖아요 사는 것만 완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500년 사는 게 좋겠어요? 공포 아니에요? 남들 다 100년 있다 죽었는데 나만 500년을 살고 있다 그거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죽는 게 축복이에요 생겨난 모든 건 소멸되거든요 제가 물을 먹었지만 이 물은 소멸됐어요 입 안으로 근데 완전 소멸된 게 아니에요 저로 또 살아났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렇게 순환해요 그냥 죽는 게 축복의 권총이에요 병드는 게 축복의 권총이에요 병들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큰일 날 사람이죠 쌓였다가 한 방에 죽을 거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이 아름다움 이 썩어가는 것이 아름답고 늙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은 그렇게 생각 못해요 생각은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구나 비참하다 내가 이렇게 병들었구나 남들은 건강한데 나는 병이 들었을까 왜 세상은 나를 부처님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잖아요 그게 부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 뜻일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한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부처님 전부 다 자기 생각이 창조한 거예요 이 우주 전체를 자기 생각이 창조해요 지금 눈앞에서 창조하고 있어요 행복, 불행을 자기가 창조한다니까요 천상세계, 극락세계와 지옥을 자기가 창조하지 자기 한 생각을 빼면 어떻게 지옥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천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신이 있고 부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한 생각이 신을 창조했죠 부처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고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도 창조하고 불행한 인생도 창조하고 비참한 인생도 창조하고 살만한 인생도 창조하고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언제나 눈앞인데 연예인이 오늘 아침에 기사를 검색하다가 댓글에 내 욕을 엄청 달린 걸 보고 죽고 싶었다가 쳐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사 시도까지 하고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나는 어디 가도 이제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것 같고 수치스럽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 속에서 하루 종일 지옥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지옥에서 보내는 그 하루 실제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생각이 없으면 그 지옥 같았던 그 생각이 없다면 실제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냥 기사는 컴퓨터 데이터 속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어떤 신호인 거고 일과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 신호인 것이고 실제 나는 눈앞에 집 안에서 창 밖으로 그냥 화창한 하늘이 있었고 나는 그냥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어제처럼 어제 그 댓글을 보기 전과 똑같이 아무 일 없어요 배고픈 밥 먹고 그냥 그럴 수 있는 그냥 눈앞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믿으면 생각 속에서는 벌써 지옥을 몇 번 갔다 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충격을 받던 연예인이 실제 용기를 내서 몇 달 만에 용기를 내서 자신감을 내서 이효리가 옛날에 그랬다고 해야 돼요 자기 표절십이 나고 나서 3개월 동안 죽고 싶고 너무 괴로워서 사람들을 보기도 싫고 사람들이 다 내 욕할 것 같아가지고 보기도 싫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바깥을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집 안에만 3개월 동안 차 밖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저절로 마음 정리가 되더래요 아 이제 좀 약간 자신감이 생겼겠죠? 3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바깥을 나가니까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욕할까요? 와 이효리다 하면서 사람들이 쫓아가지 않겠어요? 댓글 욕해든 사람도 쫓아가지 않겠어요? 팬이에요 이러지 않겠어요? 실제 만나면 그러니까 가상현실 속에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예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 속에서 가상현실을 진짜인 것처럼 생각으로 믿잖아요 나는 뭐 실패했어 내 남편은 마음에 안 들어 자식이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나중에 실패하면 어쩌지 망하면 어쩌지 늙으면 어쩌지 죽으면 어쩌지 병나면 어쩌지 온갖 생각들 그 생각은 부슥부슥 올라오는 그 생각은 그냥 왔다 가는 손님 바람가도 같은 건데 그 생각을 나와 동해시하게 되면 그 생각 따라 나는 울고 웃는 중생이 돼버려요 그 중생은 다른 게 중생이 아니에요 그 생각을 믿는 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 분별이에요 분별 분별심 분별의식이에요 분별의식을 진짜라고 믿는 마음이 무명이고 분별의식을 진짜라고 믿어가지고 좋다 나쁘다로 나누는 게 분별의식이잖아요 좋은 걸 더 갖고 싶고 싫은 거는 막 밀쳐내고 싶어 화가 나고 그게 탐진치 삼독이잖아요 12연기가 전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상제가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으면 분별을 믿으면 괴롭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꿈꾸는 거 있잖아요 지금 100% 만족 아니잖아요 난 지금 이렇게 살면 돼 하고 그런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는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지향도 있어요 내가 10년에 뭐가 되고 싶고 내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절대는 아닌 거예요 거기 절대 집착하지는 않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꿈은 마음껏 꾸는데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이상 추구하는 거 없이 심지어 건강도 추구하지 않고 추구하되 추구함이 없는 거죠 제 말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은 거 먹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아파진다? 당연한 거지 아름다운 일이지 원래가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그걸 확 받아들인다면 어떻겠어요? 분별 분별은 다시 말하면 추구하는 거거든요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이런 삶을 추구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내 인생에서 좀 없어져야 돼 이런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없어질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 분별과 취사 간택을 진짜 없을 수 있느냐 그게 완전 없는 게 아니라 이때 없는 거죠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느냐는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해탈 아니에요? 그러면 해탈 아니에요? 물론 이건 이제 이론이니까 그래도 여전히 해탈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면 탁 놀 수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진짠데 진짠데 하다가 이게 가슴으로 확 와닿는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냥 그렇게 돼요 그냥 이것도 이렇고 이것도 분별이고 하니까 이걸 놔야지 이런 속삭임 없이 그냥 그냥 확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삶을 그냥 통째로 뭐가 오든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다 좋지 눈부신 하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길을 걷다가도 그냥 이렇게 소소한 하루하루를 살다가도 문득문득 자기를 이렇게 대비치면 탁 회광반주에서 이렇게 대비치면 그냥 그 자리가 신비예요 아까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어디 소포 붙일 게 있어서 우체국에 들려서 소포를 붙이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좀 늦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빠른 걸음으로 우체국을 이렇게 걸어 들어가다가 문득 이걸 들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걷는 그리고 위에서는 햇살이 내려쬐고 있는데 이 평범한 일상이 이게 신비고 기적이더라고요 이 평범한 일상이 놀라운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우리 그 추구하는 생각 분별하는 생각 취사 간택하는 생각 그 분별심만 없으면 그것만 쫓아가지 않으면 그걸 내 인생에 주인 삼지만 않으면 여기 이제 100% 진실이 드러나 있어요 완전하게 그 진실이 드러나 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나아가 온갖 활동 분별하는 이거 자체가 내 활동하는 이 자체가 바로 법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은 모습이 없고 지혜 역시 다음이 없다 마음은 뭐 다 활동하면서도 모양이 없어요 그냥 귀를 걷는 그게 마음이고 지혜 역시 다음이 없다 그냥 이게 그대로 삶이 전부 다 완전 온통 지혜뿐인데 따로 지혜라는 이름 붙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이 없죠 그러므로 부처의 색이 다음이 없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고 한 거예요 이 색이 드러나 있는 색이 전부 다 낱낱이 마음인데 법인데 다음이 없어요 4대 색신은 곧 번뇌이니 색신에는 생멸이 있으나 법신은 항상 머무르되 머무는 바가 없어서 여래의 법신은 변함이 없다 4대 색신이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몸 이 몸은 번뇌 덩어리예요 이 색신에는 생멸이 있으나 이 색신은 이걸 나라고 여기면 이거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걸 나라고 여겨서 이거를 애지중지하면 이건 반드시 사라질 거거든요 100% 사라질 거고 지금도 늘 사라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 몸이 순환하고 있죠 왜 4대라는 지수화풍 바깥에 있는 4대와 안에 있는 4대가 계속 교환하고 있잖아요 물을 마시고 화장실 가고 싸고 땀으로 빼고 음식으로 먹고 계속해서 세포가 계속 분열하고 교환하고 교체되고 업데이트되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여러분 피부 여러분 딱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피부잖아요 한 달 전 그 피부는 지금 피부랑 다른 피부라니까요 인체 세포 순환 주기가 피부는 한 달이라 그래 한 달 뼈는 한 길만 한 7년간 달이고요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기라고 여기니까 번내죠 이걸 애지중지하고 이게 무너질 때 내가 무너지는 줄 착각하니까 그런데 진짜 몸은 법의 몸 즉 진리의 몸 법의 몸이라는 건 따로 어디 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실 진짜 자기의 몸 이 소리에 진짜 자기 몸은 뭐냐 진짜 자기 몸의 진실은 뭐냐 그걸 법신이라고 그래요 진짜 법신은 나의 진정한 몸은 항상 몸으로 돼 머무는 바가 없어서 연애의 법신은 변함이 없다 이 몸은 보세요 몸은 몸은 왔다 가죠 계속 아까 제가 순환한다고 했잖아요 지수와 풍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오고 가고 오고 가고 감정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생각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의지도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고 싶은 욕구도 왔다 갔다 하고 분별심 의식도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에 이걸 좋아하다가 요즘엔 저걸 좋아하다가 옛날에 이렇게 알았는데 아 따르게 알아지기도 하고 마음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몸도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몸 육신 지수와 풍을 따지면 그때의 지수와 풍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는 구름에 가 있고 하나는 저 태평양 바닷가에 가 있고 하나는 딴 사람 몸에 가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지수와 풍으로 본다면 특히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늘 10대도 나다 나다 하던 게 있었어요 20대도 나다 하는 게 있었고 30대도 나다 하는 뭔가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느끼던 뭔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몸이에요 몸은 왔다 갔잖아요 그게 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브라만교에서 바라문교에서 아트만이 있어서 아트만의 몸에 어딘가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늘 한결같이 머물되 머무는 바가 없이 머무는 것 같아요 늘 여기 있으니까 이 마음은 이 진짜 자기는 그런데 어디 머무는지를 찾을 길이 없어요 어디 머무는 데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이 법시는 머무르되 머무는 바가 없어서 항상 변함이 없다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는 거예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생겨나고 사라지지 여기서 인연 소리가 나듯이 어젯밤 꿈이 어디인 줄은 모르지만 여기 침해라고 가까운 어딘가에서 눈을 감았을 때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꿈의 세계가 쫙 펼쳐졌다가 눈을 딱 뜨니까 꿈의 세계가 일시에 삭 사라졌듯이 여러분 인생이 죽을 것 같아 아까 말했던 그 연예인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있어 난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꿈하고 똑같지 않아요 한 생각 속에서 툭 일어났다가 이 눈앞에 어딘가에서 툭 일어났다가 그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냥 한 생각 돌이키면 그 생각이 없어요 모두가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전부 다 그래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어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기억 기억을 가지고 진짜 어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기억된 어제고 그걸 꺼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진짜예요 그게 생생한 게 생생한 게 이게 진짜지 10년 전 20년 전 기억이 어떻게 진짜예요 그 이미지잖아요 기억상실증 딱 걸린 사람을 보니까 그 기억 다 날라가던데요 그거 날라가면 자기가 없어요 그거 날라가도 자기가 있다니까요 생각이 없어져도 자기가 기억이 없어져도 자기는 있어요 여전히 기억이 내가 아니에요 그 기억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어요 생각해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상실 오면 훅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몸 죽고 나면 또 사라지는 거고 어떻게 진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이것만 진짜잖아요 지금 이거는 눈앞에 생생한 진짜잖아요 이걸 분별하면은 그건 또 가짜지만 자기 생각 속의 진실이지만 이게 법신이란 말이에요 법신은 오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손은 오고 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잖아요 이 손이 왔다 갔다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안 보이기도 하고 생겼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없다 있네? 없네? 없는 줄 알고 있는 줄 아는 그 놈 눈을 뜨니까 보이네 눈을 감으니까 안 보이네 이 놈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신이라고요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중생은 응당 불성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가섭은 다만 본성을 깨달았을 뿐이다 본성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본성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본성이 마음이고 말이에요 말 앞에 부처님이나 뒤에 부처님들이 단지 이 마음을 전했을 뿐이니 이 마음 밖에서 부처는 찾을 수 없다 아 부처님 뒷부처님 그냥 모든 부처님 이 소리예요 부처님들이 단지 이 마음을 전했을 뿐이다 마음을 전한 분들이 부처님이다 이심전심으로 이 마음 하나 이 진실 하나 이 부처 하나를 전했을 뿐이지 이걸 빼고 따로 마음이 없다 따로 부처가 없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 듣고 있는 그 마음 이 부처 마음 이거 빼고 다른 걸 찾을 수 없어요 전도된 중생은 뒤집힌 허망하게 뒤집혀있는 전도된 중생은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연불하고 예불하면서 박근향의 부처를 찾지만 그 부처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견해를 가지지 말라 전도된 전도됐다는 게 뒤집힌 허망한 망상을 쥐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마음을 쥐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마음을 쥐고 있는 전도된 뒤집힌 허망한 중생은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알고 하루 종일 바쁘게 연불하고 예불하면서 박근향의 부처를 찾아요 연불하다 보면 부처를 만나겠지 예불을 열심히 하다 보면 부처를 만나겠지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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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부처인데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이 자기가 부처인데 자꾸 바깥으로 부처를 찾는단 말이에요 둘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냥 찾으면 찾을수록 둘로 나뉘는 거예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찾고 있는 자기니까 이런 견해를 가지면 안 된다 단지 자기 마음을 알면 마음밖에 다른 부처는 없다 자기 마음을 알면 마음밖에 다른 부처가 없어요 경에 말하기를 모든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고 했고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라고 했죠 금강경에서 무릇 상이 있는 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전부 다 상이 있잖아요 전부 다 모양이 다 있잖아요 나도 이것도 모양이 있잖아요 이것도 허망해요 명예 권력 지위 사랑 질투 이런 정신적인 개념들 이것도 다 모양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사람들마다 저마다 사랑에 대한 모양이 있잖아요 부자 이런 부자에 대한 모양이 있잖아요 정신적 물질적인 일체 모든 건 다 형상이 있잖아요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 형상이 있는 건 전부 다 허망해요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이 그거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여래다 만약에 상이 아닌 줄 알면 그 형상이 진실이 아닌 줄 알면 인연 따라 왔다가는 허망한 것인 줄 알면 꼭 쫙 여래를 부리라 눈에 보이는 생결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에 우리는 목매잖아요 더 좋은 집 사고 싶어 더 좋은 형상을 집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허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되 함의 없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벌되? 그게 진실이 뭔지를 알고 이게 형상인 줄 알고 알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0평짜리 저 시골에 판자촌에 사나 서울 도심 한가운데 비싼 아파트에 사나 그냥 사는 거예요 분별 없이 아니 이거 분별 아닙니까? 분별로 따지면 사람들의 중생심으로 따지면 여기 용산 오기 전에 우리 여기 마포 오기 전에 맨날 올 때마다 보이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저 63빌딩 옆에 또 그쪽에 보면 새로 막 강 주변에 아파트 올라오는 게 제일 비싸다고 하네요 웃기지 않아요? 저 저 뭐 뭐 저 무슨 양구든 영어리든 충청도나 강원도 같은 데도 시골 마을에 아파트 좋은 아파트 있어요 시골 읍내나 시 같은 데도 좋은 아파트 있어요 새로우진 아파트 있어요 거트로 봤을 땐 똑같아요 똑같이 아니 되게 뭐 무슨 좋은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거 시골에 가도 있어요 요새는 똑같은 아파트인데 똑같은 아파트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면 똑같겠죠 뭐 그런데 여기는 뭐 한 35, 50억 가고 저기는 한 3억, 5억 가고 이런다는 게 뭐 10배 쓰기를 차이 난다는 게 웃기는 일이지요 어찌 보면 실제 눈앞을 사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분별해서는 다르죠 당연히 그런데 실제 눈앞을 살면 여기 사면 여기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면 여기 사는 거고 저기 사면 저기 사는 거예요 마음에 속삭임이 없어요 야 나도 언제 저기를 살아보지 저걸 못 살아서 나는 비참해 저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막 부러워하고 이런 생각에 끌려가지는 않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서든 그리고 제가 옛날에 한편으로는 친환경 이런 거 공부할 때 보면 제일 꿈에 그리던 집은 어디냐면요 우리를 정말 건강하게 해주는 집은 강원도 양... 제가 옛날에 양구에 살았거든요 강원도 양구에 곳곳에 다니다 보면 그냥 1층짜리 어른한 집들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집이에요 어떤 분이 저보고 저 합천 시골에 산 중턱에 있는 아무도 없고 절 하나만 달랑 있는 완전 조그만한 절인데 거기 와서 좀 사실 마음 없냐고 아니면 살만한 스님 누구 추천 좀 해달라 해가지고 가서 구경해 봤더니 엄청 오래된 집인데 그냥 작은 법당 대웅전 하나 있고 좌우에 이렇게 퇴마루 있는 옛날 건물 있는데 앞에 텃밭 하나 있는데 제가 옛날 20대 때 같았으면 제가 20대 때 막 자연에 꽂혀가지고 엄청 농사를 짓고 살던 때였거든요 그때 같았으면 막 그냥 바로 막 뛰쳐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찾아와요 진짜 정말 너무너무 꿈에 그리던 곳이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나 당장 달려가고 싶었는데 여건상 그래서 다른 도반 선생님 소개시켜드렸는데 거기에 제일 좋은데요 사실은 친환경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그런 데 살면 정말 건강해져요 높은 데 살면 높은 데 살수록 사실은 법정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은 흙과 가까움 가까울수록 건강해져요 신도 물이에요 건강해져요 근데 땅과 멀어진 멀어질수록 흙과 멀어진 멀어질수록 점점 몸이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 벌레 많은 집이 좋은 집이에요 아파트는 벌레가 못 살아요 높은 데 올라갈수록 벌레가 다 죽어요 못 살아요 요즘 서울에 있는 젊은 애들은 시골 가서 벌레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벌레가 죽을 만한 곳은 사람도 못 살 곳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게 서울에 있는 게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 허름한 집에 사는 것도 좋은 곳이다 이것만 좋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장점으로 따지면 거기가 훨씬 장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시골 집은 한 몇천만 원이면 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데가 진짜 사람 좋은 곳이죠 그런데 요즘 시골은 도로가 잘 돼 있어서 병원이 멀지도 않아요 제 고향 동네도 가면 시골에 있는 충청도 작은 도시인데 인근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도 보면 금방이에요 제천 시내 병원도 금방이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텃밭을 해서 농사 지면서 사시는데 80이 넘으시도록 일을 손에 안 넣으세요 좀 편히 사시라고 해도 나는 편히 살면 평생을 일하고 살아서 편히 살면 오히려 죽을 것 같다 그 일을 하면서 그냥 맨발로 넘받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병원 한 번 안 가고 사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거기서 나온 음식 해 드시면서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뭐 나쁘다 혹은 서울에 있는 집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사는 거죠 가질 수 있으면 갖고 못 가지는 못 갖고 그냥 인연 따라 다 좋단 말이에요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생각은 분별하죠 똑같은 조건에 살면서도 생각은 생각은 자꾸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 분별이 없으면 눈앞은 눈앞은 분별되지 않는 이 눈앞은 아무 괴로울 게 없어요 또 가는 곳마다 부처가 있다고 하였다 가는 곳마다 부처가 있다 가는 곳마다 부처가 있어요 어디든 부처가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처를 저도 한 번 확인하고 싶어요 이러지만 부처 아닌 걸 가져와 보세요 부처 아닌 걸 도저히 가져올 수 있나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이니 부처를 지니고 부처에게 절하지 마라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이니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절하지 마라 부처를 가지고 자기가 부처한테 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처면서 절하고 있는 그게 부처인데 이 말은 절을 하지 마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절을 하더라도 뭔지 알고 절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맹목적으로 절 많이 하면 내가 좋다더라 절만 많이 하면 무조건 내가 복이 된다더라 이런다고 절을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내가 절 많이 하면 부처님께 저 부처님께 내가 절을 많이 하면 저 부처님이 내가 기특하다고 나에게 복을 많이 줄 거야 그러면서 절을 삼천배 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삼천배는 절을 하고 있는 이게 부처인데 이게 부처인데 이 부처를 모르고 바깥에 형상의 부처를 세워놓고서 내가 절을 하면 부처님이 나에게 뭘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절을 하면 절할 필요 없죠 다리만 아프죠 절한다고 무조건 좋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절 여러 번 하는 건 좋은데 절도 절 수행 되게 권장해요 절하는 건 좋은데 절하면 무조건 좋다는 아니에요 절대 저는 20대 때 그렇게 믿었거든요 어리석게도 그래서 무릎이 아무리 안 좋은 사람도 아무리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삼천배, 만배를 하면 무조건 복이 되고 무조건 공덕이 된다 그렇게만 믿었어요 그거는 완전 부처님 말씀과 어긋나는 말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은 인광부잖아요 인광부적으로 절을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삼천배, 만배 하면 다리 부러져요 무릎 나가요 무릎 망가져요 인과적으로 원래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절만 많이 하면 무조건 좋아 이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 20대 때 어땠냐면 서울이 여기 화개사 같은 데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삼천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냥 우리 도반들이 삼천배, 우리 절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다 같이 모여서 하자 이러면 법원님도 우르르 몰고 가가지고 화개사 가서 삼천배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다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무릎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신심이 있으려면 중간에 포기하는 건 신심 없는 거야 우린 100% 그것만 믿었어요 아마 삼천배 정도야 뭐 그냥 같은 도반들끼리 하려고 왔으니까 해도 괜찮겠죠 다만 무리해서라도 반드시 해내고야 많은 게 불교 같잖아요 신심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삼천배 하시려면 그 전에 최소한 1, 2주 전에 108배 한 번 하고 그 다음날 한 2, 300배 하고 그 다음날 한 5, 6배 하고 또 천천히 그것도 천천히 이렇게 좀 무릎단련도 시키고 그래가면서 나중에 삼천배 하면 좋죠 무릎이 더 좋아져요 관절이 그런데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삼천배 하면 무릎 나가고 무릎 망가져요 참선 안 하던 사람이 참선 하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오래 버티는 참선만 하려면 치질 걸려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맹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맹목적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삼천배, 만배나 하는 거는 다리가 부러져도 괜찮은 거야 다리 부러져요 그냥 인광부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어떤 그렇다고 해서 저라는 게 신심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설은 되게 좋아요 정말 몸 건강에도 너무 좋아요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하잖아요 생각 없이 반복을 하면 옛날에 뭐예요 땡땡 스퀘어 해서 사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복적으로 소리 같은 거 파동, 빛 같은 파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게 밤과 낮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교육이 반복되고 들숭과 낮숨이 반복되잖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절을 하거나 이런 어떤 행위를 가만히 계속 하게 되면 좀 생각이 좀 더 이렇게 통일되기가 쉬워요 막 생각에 시달리기보다 생각이 조금 더 고요히 하기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 하다 보니까 절을 계속 하다 보면 그냥 그냥 말 그대로 무념무상이 돼가지고 그냥 절만 하게 되는 그럴 수 있다 보니까 하는 거지 무조건 막 빨리 막 그냥 삼천배 해내고 삼천배 하시려면 천천히 하면 괜찮죠 천천히 나누어서 며칠에 걸려서 삼천배 하겠다 그러면 좋죠 숫자를 채우기 위한 기도 이런 게 그게 절대 진실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만일 부처와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를 지니고 부처에게 절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고 절해라 알고 하는 소리 만일 부처와 보살의 모습이 호련히 나타나더라도 결코 예경할 필요는 없다 기도하다가 수행하다가 정진하다가 보면 이런 신비로운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막 부처 보살 이런 분들이 막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제가 처음에 제가 절에 있을 때 저희 행자로 들어왔던 어떤 분은 뭐 자기는 부처를 친견했대요 아이가 부처를 친견했을 뿐 아니라 그 부처님이 자기한테 경전을 줬대요 지금도 기억해 그 경전 이름을 불설 지옥경을 받았대요 부처님한테 나는 범상한 사람인 거예요 이 양반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인근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막 희한한 일 나쁜 경계도 나타나요 전부 다 마장이에요 좋은 경계가 나타나면 그는 쫓아간단 말이에요 뭔가 대단한 거 나타난 줄 알고 내가 뭐 엄청난 수행력이 있는 건 줄 알고 그래서 공부할 때 보면 뭔가 막 경계가 막 나타나고 이런 호련히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나타났다든지 이러면 옆에서 막 와 대단하다 부러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좋다 나쁘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좋다 생각해서 집을 잡으려고 하거나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두려워하거나 그게 주사간택이에요 그런 짓만 하지 않으면 된다 어떤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공부 가운데서 어떤 경계가 나타나고 하더라도 무시하면 돼요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하다 보면 온갖 경계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어나는 게 반드시 좋다 그럴 수도 없고요 안 좋다 그럴 수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집중을 잘하니까 뭔가 그래도 내가 생각 망상을 안 하고 딱 집중을 잘하니까 그런 게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체험을 별의별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체험이라는 거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집중을 잘해야 그랬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측면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은 온갖 희한한 여상한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삶이 좀 순탄하지 못했던 사람들 몸이 뭔가 아팠던 사람들이나 마음이 좀 힘들어서 아팠던 사람들이나 어떤 막 한 번 교통사고 났다든지 뭔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그런 경계가 막 오는 경우도 있어요 몸에서 오는 경계 같은 게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냥 순탄하고 평범했던 사람들은 그런 경계가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어떻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걸 제가 지금 또 말한 것처럼 몇 가지로 이렇게 딱 정의 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듯이 달마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부처와 보설의 모습이 호련히 나타나더라도 결코 예경할 필요는 없다 부처님 만났다고 막 대단하다고 하면서 예배하고 예경하면서 내가 부처 만났다고 하면서 막 상에 빠져서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마음은 공적하니 본래 그 어떤 형상도 없다 본래 이 마음에는 형상이 없어요 그건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허망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부처나 보살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모양과 형성 없는 이 부처님이 늘 나타나 있는데 그 모양을 지닌 부처는 진짜 부처가 아니잖아요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여래잖아요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잖아요 상이 있는 건 다 허망한 건데 그게 어떻게 부처일 수가 있어요 부처의 모양이 나타나도 그건 부처가 아니죠 눈앞에 이게 부처니까 이게 부처인데 형상으로 부처가 나타났으면 그건 부처 아닌 거잖아요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니까 상으로 나타난 건 다 허망한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나타나더라도 결코 예경할 필요는 없다 그건 상일 뿐이니까 부처라는 상일 뿐이니까 이 마음은 공적해서 본래 어떤 형상도 없어요 이 공적할 뿐이지 공할 텅벽 공적할 뿐이지 부처는 없어요 여기 괴로움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처라는 방편을 쓴 걸 뿐이지 깨달음이라는 방편을 쓴 걸 뿐이지 여기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그러니 부처가 나는 사람은 아직 공부 부족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중생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부처가 나타나는 건 본인이 중생이니까 부처가 나타나죠 본래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데 이걸 깨달은 사람에게는 부처가 나타날 일이 있겠어요 중생이 나타날 일이 있겠어요 혹은 이게 나타나다도 끄달아가지 않죠 전혀 부처가 부처가 아니고 중생이 중생이 아니니까 이 마음은 공적해서 부처라는 형상 그런 게 붙을 자리가 없어요 만약 그런 형상을 취하면 곧 마귀에 포섭되어 삿댄도에 떨어진다 수행하다가 부처라는 형상이 딱 나타났어요 그럼 예경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형상을 취하면 와 나는 거룩한 부처님을 봤어 이러면서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마귀에 포섭되어서 삿댄도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달마신이 말해 우린 그런 거 찾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 모르겠네요 저 어릴 때 그런 게 대단한 건 줄 알았다니까요 수련대회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수련대회 가면 항상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수련대회 하면 기도만 끝나고 나면 마음 나누기를 하는데 마음 나누기 하면 어떤 사람은 뭘 체험했다라고 어떤 사람은 뭘 체험했다라고 부처님이 나타났다라고 부흥 뜬 뭔가를 느꼈다라고 온갖 체험들을 쏟아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옆에서 진짜 무슨 강아지 마냥 부러워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부러워하면서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갑다 하고 몇몇 사람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런 거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그 느낌이 어떠니 하면서 그랬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달마스님의 말을 모르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 그런 형상을 취하면 곧 마귀에 포섭되어 삿댄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 환상이 마음을 따라 일어난 것인 줄 안다면 따로 예경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환상이 마음 따라 일어난 거예요 환상이 일어난 거예요 환상이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꿈과 같은 거예요 그런 줄 알면 그냥 환상이 일어난 따라 스르륵 일어나는 건데 거기에 내가 의미부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취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오고 가는 거니까 그냥 꿈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젯밤 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절하는 이는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아는 이는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절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절을 열심히 하면 부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시겠지 절 수행한 공덕으로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걸 바라면서 절한다 그런 사람은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법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절하지 않아요 절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겉모습으로는 절하는 모습을 취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하고 나면 내가 뭔가 공덕이 있겠지 않은 이런 마음으로 절하지 않아요 부처가 되려고 절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에게 가피 받으려고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처가 저라는 거예요 저를 해도 부처고 저를 안 해도 부처예요 저를 해야지만 거룩한 수행자고 저를 안 하면 거룩한 수행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참선해야지만 거룩한 수행자고 참선 안 하면 거룩한 수행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몇 번 하잖아요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임재 스님이 선방에서 두룩두룩 잠이나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 황벽 스님이 와서 보니까 임재가 자고 있어요 툭툭 치니까 황벽 큰 스님을 보고도 본 채만 자고 눈을 이래 떴다가 다시 잔단 말이에요 그 밑에 갔더니만 어떤 스님이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황벽 스님이 그 스님한테 툭툭 찌르면서 어이구 스님 오셨습니까? 그 스님한테 앉아있는 스님한테 야 저 황벽이는 초롭게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넌 이렇게 깨어리게 뭔 짓 하고 있는 거냐 욕을 했단 말이에요 참선하고 앉아있는 스님한테는 자고 있는 스님한테는 정진 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뭐 선언장을 하시던 큰 스님은 홀로 고요히 공부하고 계시는 절에 찾아뵀더니만 그 하루 일과가 너무나도 단순하면서 너무나도 수행자세요 새벽에 예불하고 4시에 불공하고 저녁 대 저녁 기도하고 4분 정근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틈틈이 앉아서 좌선하고 이래서 수행자인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어요 예불도 없고 기도도 없고 법회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좌선도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군복이 있고 도량 곳곳에서 하루 종일 청소하시고 밥 깔고 일하세요 그러다 밥 때 되면 들어와서 밥하고 반찬 할 방법인 걸 잘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큰 졸에서 얻어먹고 살다가 혼자 계시니까 아침 해먹는데 2시간 해먹고 정리하는데 2시간 점심 해먹고 정리하는데 2시간 저녁 해먹고 정리하는데 2시간 나머지 시간 틈틈이 일하고 그게 정진인 거예요 수본 진심 제일 정진이에요 자기 진심 진짜 자기 본래 마음 이거를 잘 지키는 거 그게 정진이에요 제 눈에는 그 스님이 그 어떤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정진하는 스님보다 훨씬 더 정진하는 스님으로 보이더란 말이죠 그게 진짜 정진이에요 이 법에 이 법에 자리에 있다면 그렇겠죠 예경하면 그래서 절하는 이는 이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절하면 또 아는 이는 절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 뭐 진짜 안 한다 이런 것보다 그런 형식적인 수행에 치우치지 않는다 사로잡혀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얘기겠죠 예경하면 곧 마귀에 포섭되는 것임을 행여나 하긴 알지 못할까 걱정돼요 이렇게 밝혀둔다 아유 참 달마스님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 잘못 들으면 여러분 수많은 불자들은 달마스님 오해하지 않겠어요 달마스님 이 달마라고 해서 내가 대단한 스님인 줄 알았더니만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절하면은 마귀에 포섭되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공부 불교를 아는 사람은 절하지 않을 거고 불교를 모르는 바보나 절한다 이러는 거잖아요 예경하면은 예배하고 예경하고 부처님께 예불하면 마귀에 포섭되는 것임을 너희들 모를까봐 알려준다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낙처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 말이 무조건 예배도 하지 말고 사시불궁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이 옳으냐 꼭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하는 게 옳으냐 안 하는 게 옳으냐 그거는 격가지예요 격가지 본질이 아닙니다 진실은 그걸 하냐 안 하냐 이거 얘기가 달린 게 아니라 이 마음 마음자리에 늘 있느냐 안주하고 있느냐 늘 마음으로 이걸 탐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선빵이에요 있잖아요 선빵에 선빵에 스님들 예불한다 독경한다 연불한다 사시불궁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선빵에 스님들은 그냥 뭐가 예불이에요? 그냥 죽비 세 번 치고 앉아있으면 예불이에요 그리고 청소하는 게 정진이고 일어서 이렇게 경행 한 바퀴 걷는 게 정진이고 그러다 또 이렇게 심심하게 앉아있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화도 든 거잖아요 화도 든다는 게 뭐예요? 그분들은 정진하는 거예요 뭐가... 근데 초기 선빵은 아예 좌선당이 없었어요 그냥 대중이 모여가지고 법문 듣고 일하고 법문 듣고 일하고 법문 듣고 밥해 먹고 일하고 그 밖에 없었어요 그게 정진이었어요 이 청규라고 해서 백장 청규라고 해서 선빵에서의 어떤 규약 이런 것들을 최초로 만든 백장 스님이 있던 그 선빵이거든요 백장 청규가 있던 그 무렵 선빵에 선호 좌선당이 없었어요 좌선하고 싶은 사람은 막 그냥 해도 무방하다 말리진 않겠다 이 정도 그 좌선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스승에게 늘 법문 듣고 질문하고 모르는 거는 또 도반들 몇몇 모여가지고 도저히 탁마하다가 그래도 모르겠는 건 스승에게 찾아 물어보고 그게 공부의 전부였어요 앉는 것도 없고 예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선빵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항상 스승이 늘 제자들 불러가지고 알겠냐? 알겠냐? 모르겠습니다 너 왜 이렇게 미련하니? 너 지금 여기 얼마나 있었니? 3년 있었습니다 3년 있으면서 매일 같이 법문 들으면서 이걸 모른단 말이야? 너 왜 그러니? 너는 도대체 쪼꼬도 주고 한 번은 막 혼도 냈다가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하면서 다 뺏어가면서 너 왜 이렇게 밖에 못하겠냐 하면서 수치스럽게 막 그냥 막 혼도 냈다가 그 다음날 막 기가 퍽 죽어가지고 도망갈 것 같으면 그 다음날 불러가지고 그래도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다 야 이 3년 버티는 것만으로 대단한 거야 남들은 6개월만 해도 도망가고 하잖아 3년 동안 그래도 이 법 하나 내가 알겠다고 어떻게든 뻗어내는 게 그게 정진이야 그게 대단한 너 하루하루가 수행의 시간이야 계속해 봐 될 거야 이게 파주와 방행이라 그래요 하루는 꽉 움켜져서 꼼짝 못하게 그냥 확 붙잡았다가 하루는 그냥 탁 놔준단 말이에요 너무 죽을 것 같으면 야 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놔주다가 그게 솜씨예요 스승의 솜씨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은 내가 공부 잘하나 없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다가 어느 날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다가 확 잡았다가 확 놔줬다가 이걸 적절하게 한단 말이에요 밀고 땅기기를 한단 말이에요 밀 땅을 하면서 그게 공부의 전부였어요 그럼 제자들은 늘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내일도 또 스님이 법문하실 텐데 내일도 또 며칠 있다가 또 물어보실 텐데 마치 요즘에 무슨 연습생들 무슨 월말평가 같은 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춤추는 거 노래하는 거 해봐라 이러고서 막 혼내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도망갈 것 같으면 못 도망가 칭찬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월말평가만 다가오면 두근두근 떨리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가 다음 달까지는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알아야 되는데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늘 그게 하나의 화두처럼 이렇게 딱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본 진심이에요 그게 제일 정전이란 말이에요 이 진심을 항상 내가 근본이 되는 그 진심 이거를 지키는 거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없고 확인했든 안했든 상관없이 늘 여기에 있는 거 이걸 확인한 사람은 이걸 잘 지키는 거 분별 쫓아가지 않고 늘 여기에 있는 거 이걸 잘 지키는 거 그게 정전이에요 거기 형상의 기도, 수행, 연불 같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선이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거는 연불, 독경, 기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기도 수행인 거예요 그거는 수행불교인 거예요 수행불교 수행불교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수행하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일이에요 공덕 짓고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을 공부하겠다 하는 사람은 그걸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런데 둘 다 하겠다 이거는 좀 안 맞아요 잘 둘 다 할 수도 있죠 둘 다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자세가 딱 돼 있겠죠 이제 내가 절을 해도 이게 화두예요 연불을 해도 이게 화두고 독경을 해도 이게 화두예요 예경을 해도 화두고 사십구제를 해도 화두고 늘 연불하면서 연불하는 하, 이놈이 누구냐 절하면서 절하는 이놈이 누구냐 길을 걸으면서 이놈이 누구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공부란 말이죠 그래서 참 달마스님은 아주 파격, 격식을 파하는 말들을 이렇게 하세요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시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달마스님 조사님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부처님의 근본 성품 바탕 위에는 도무지 이런 모습이 없으니 꼭 명심해야 한다 그런 모습에 치우쳐서 형상을 쫓아가고 부처의 형상을 쫓아가고 절을 하고 이런 게 없다 말이에요 이번 성품에는 만일 이상한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결코 붙잡아 집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궁금해할 것도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수행하다가 정진하다가 기도하다가 연불하다 독경하다가 희한한 경계들이 다 나타난다니까요 막 환상적으로 좋은 경계도 나타났다가 막 두려운 경계도 나타났다가 막 그래요 하다못해 여러분 꿈속에서 나타나는 경계가 온갖 경계가 나타나도 악몽을 꾸든 좋은 꿈을 꾸든 그것도 똑같아요 생각이 막 두려운 생각으로 갔다가 막 즐거운 생각으로 갔다가 이것도 똑같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그럴 때 보세요 첫째 붙잡아 집착하지 말고 아무리 좋은 체험이 일어났어도 아무리 좋은 경계가 나타났어도 붙잡아 집착하지 말고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경계가 나타났어도 거기 의미부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경계가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궁금해하지도 마라 이러잖아요 궁금해할 것도 없다 이러잖아요 물어볼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벌써 내 마음에서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뭘까 하고 그러니까 되게 궁금해해요 사람들이 그럼 제가 공부하다가 수행하다 이런 경계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죠 되게 물어봐요 근데 닮았으면 얘기하시잖아요 딱 이거예요 집착하지 말고 좋은 거라고 집착하지 말고 나쁜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예 아사리 궁금해하지도 마라 질문할 것도 없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뭘 질문하느냐 또 어떤 분들은 꿈꾼 거 와가지고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꿈을 꿨는데 제가 악몽을 꿨는데 제가 죽을 날 해나요 좋은 꿈을 꿨는데 제 인생 뭔가 잘 될 날 해나요 아니면 거꾸로인가요 몰라요 궁금할 것도 없어요 판단하고 분별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은 꿈이라고 해서 집착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막 갖다 팔 것도 없고 나쁜 꿈이라고 해서 그거를 내가 싫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좋은 꿈 나쁜 꿈 이런 게 없어요 좋은 경계 나쁜 경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거지 허공 텅빈 공항 가운데 아까 말하잖아요 공적한 가운데 이 본래의 공적한 바탕에는 본래에는 어떤 형상도 없고 어떤 모양도 없고 어떤 경계도 없어요 그냥 텅 비었을 뿐이에요 그런 거 안 되고 그냥 호련히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바람처럼 뭐는 이유가 있어요 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의미 부여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뭐 하나 일어나고 나면 뭔가 집에 뭐가 하나 깨져도 이게 우리가 갑자기 이번 올해 뭔가 망할 조짐인가요? 뭐 안 좋은데 생기면 이게 뭔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걸 한 번씩 깔잖아요 이렇게 아 뭐라 하더라 영화에서 네? 독 독 독선을 깔죠 그죠? 그런 뭔가를 하나씩 이렇게 깔아놓으면서 거기서 뭔가 의미를 찾도록 그 재미로 영화 보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의미 부여하고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자기가 나에게는 운동선수 같은 분들도 보면 징크스 뭐 이런 게 있다 되잖아요 어? 이거 징크스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자기 징크스를 만들어 강화시켜 버려요 그럼 그게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진짠가 봐 이렇게 믿는 마음이 그걸 점점 더 강화시켜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미신 그런 거 없어요 정해진 그런 게 없어요 텅 빈 공족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좋고 나쁜 데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있는 곳이 항상 좋은 곳이고 내가 부처인데 어떤 스님 찾아가서 제가 손 한 번 잡으면 내가 기운을 받지 않을까요? 뭐 어디 기운 좋은 터에 가서 기도 딱 하고 오면 내가 뭔가 기도빨이 더 잘 받지 않을까요? 그게 형상의 세계예요 그냥 분별의 세계에서는 틀렸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분별의 세계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냥 분별 따라가고 싶으면 그것도 재미로 그냥 하셔도 돼요 사람은 분위기에 휩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에겐 그게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 중생들에게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왜? 귀가 얇아서 따라가니까 그 말이 따라가니까 자기 중심이 딱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너네가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다 하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부처의 길이에요 이게 좋다더라 저게 나쁘다더라 이러면 큰일 난다더라 온갖 그런 미신 무슨 징크스님 온갖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 하나하나 다 걸려가지고 여기 걸려 넘어지고 저기 걸려 넘어지고 자기 주때 없이 자기 주인공 없이 그냥 말에 끌려 다니는 거잖아요 개념에 끌려 다니는 거잖아요 전통 뭐 이런 미신 이런 거에 끌려 다니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런 거 끌려 다니며 살 거예요? 남들의 말에 끌려 다니며 살면 괜히 도인 같은 사람이 한마디 두마디 하면 거기 끌려 다니면서 이게 진짜 안갑다 하고 휘청하고 휘청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인생을 살아도 돼요 아니 하다못해 무슨 인본주의 어쩌고 나오는데 나오고 중세 암흑기라고 하면서 옛날 차라리 고대 무슨 플라톤이니 그때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 자기 철학을 가지고 하 했다 근데 이제 예수 이후로 이제 천주교 기독교 교황 이런 중심의 중세 암흑기 신이 중심이 되던 시대에는 인간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인간이 뭔가 인본주의 인간이 뭔가 이렇게 주인이 돼서 뭔가를 한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이 뭐겠어요? 그렇게 뭔가 막 신의 대변인 뭐 무당 아니면 어떤 사람 권위 있는 사람 종교적 권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암흑기였다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이 다시 자기를 인간으로 딱 돌아오는 시대니까 지금이 훌륭한 시대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철학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님도 자등명 법등명 자기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등불이 자기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등불을 보여준 분이 부처님이고 부처님만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인공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현대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딱 자기가 주때 있게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실패하든 사람은 원래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어쩔 수 없다 하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 하고 당당하게 결정하면 돼요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면 돼요 결과 내맡기고 자기 부처예요 자기 마음 그걸 주인공 삼아서 자기 삶을 자기가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 기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디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자기 중심을 잡고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어디에 이런 허다한 그런 이상한 모습이나 이상한 경계나 뭐 하당한테 부처 같은 경계 이런 게 어디 있겠느냐 자기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 우리 마음의 본바탕은 본래 청정해서 그 어떤 뭐 위대한 모습 뭐 볼품 없는 모습 어떤 것도 따로 붙을 자리가 없어요 그 말이잖아요 자기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어디 이런 허다한 모습이 있겠느냐 그런 모습을 취하고 상을 취하고 어떤 언어 개념을 취하고 미신을 취하고 따라다니고 이런 걸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정말 우리는 당당하게 부족한 부족한 대로 당당한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당당한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당당한 거예요 모름을 딱 인정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난 몰라 난 완전하지 않아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제 옛날에는 사람들 앞에서 설법하는 게 되게 부끄럽고 내가 이러면 되나 하고 늘 뭔가 이렇게 찜찜한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내가 이제 나가서 설법을 해도 되겠다 하는 뭔가 모를 어떤 자신감 같은 게 뭐 좀 생겼다면 생긴 건데 그게 어떤 자신감이냐 하면 내가 뭐 깨달았다 내가 부처다 이래서 자신감 생겼다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려면 그만큼 완전해야 되지 완전한 부처를 해야 되지 완벽해야 되지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실천도 하고 또 정말 순탄하고 뭔가 승승장구한다든지 법으로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뭔가 좋고 야법하고 훌륭해야지 이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법이구나라는 생각이 놓아지더란 말이에요 부처님처럼 부처님은 항상 승승장구했습니까? 항상 나쁜 일 없었습니까? 부처님의 결정 중에 잘못된 결정 없었겠어요? 부처님도 서너 번 아무리 오라도 포기할 건 포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은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 교단이 막 그냥 분화가 돼가지고 제자들이 막 싸우는 걸 보고 부처님께서 중재를 해도 해도 안 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부처님이 얘네들이 영 말을 안 듣고 펜을 나눠 싸우니까 부처님도 중재를 못하는 때가 있었으니까 부처님이 그냥 산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들어가서 아예 안 나와버렸어요 부처님이 가신 길이 우리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 항상 순탄했거나 항상 승승장구했거나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처님 사촌동생이 부처님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온갖 좋고 나쁜 일들이 우리 눈으로 보기엔 좋고 나쁜 일들이 부처님에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부처님 불사기를 갖다 해놓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우리 삶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삶이 우리처럼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괴로운 일도 있고 서글픈 일도 있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잖아요 부처님 교단도 6군비구, 17군비구 이런 게 있었어요 즉 그 말이 뭐냐면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아주 사고뭉치 대표적 사고뭉치들 6명, 17명 모여다니면서 사고만 치는 그 사고치는 사람은 다른 스님 간지러워서 막 웃기게 하다가 너무 심하게 간지러워가 그 스님이 죽었어요 불이 사고쳐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니까요 부처님 제자들은 다 여법했느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 이거 내 인생이네?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 그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이 그대로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은 이대로 안전한 거예요 거룩해지고 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인 채 거룩한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장엄한 아름다움이고 거룩함이고 성스러움이고 신비이고 은총이에요 지금 이대로가 우리의 이 평범한 삶이 그대로 진실이에요 거룩해진 삶을 따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라고 제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현실을 실천하고 살겠어요? 제가 결정 내린 게 100% 항상 얽기만 하겠어요? 그런 기대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런데 되게 가볍게 선택해요 선택할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옛날보다 그냥 가볍게 선택해요 그리고 틀리면 틀려요 틀릴 수 있어요 틀리면 그냥 가볍게 철수해요 그리고 다른 거 해요 그래서 조금 손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오케이 손해본 거 인정 거기서 배웠으면 됐어요 또 다른 거 하면 돼요 이렇게 하자 했다가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르게 하자 말 본복하기도 해요 뭐 문제가 되죠? 반드시 쌈박하고 올바른 지혜로운 후회 없는 선택을 내려야만 해 그런 생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한단 말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삶처럼 제 삶도 제 삶처럼 여러분 삶도 여러분이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면 부처님의 눈에는 다 깨달은 부처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당신만 깨달은 게 아니고 깨달았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다 깨달아있고 깨닫지 못했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 못 깨달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무슨 일을 통해 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아가 철룡, 야차, 귀신, 제석천, 범천왕 등의 모습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마음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마음이 본래 공적하여 일체의 형상이나 모습은 다 허망한 것이니 결코 형상을 취하지는 말라 철룡, 용이라든지 야차 또 귀신, 제석천, 범천 그 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하늘의 천신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귀신이 되었든 뭐가 됐든 그 모습에 대해서 위대한 모습을 보더라도 공경할 것도 없고 또 귀신이나 이런 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이 마음이 본래 공적해서 그 모든 형상은 본래 공적해서 일체의 형상이나 모습은 다 허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 형상을 취할 것은 없다 우리 이것 때문에 되게 고생 많이 하죠 하여간 좀 위대한 거 보면 수행하다가 기도하다가 뭔가 막 놀라운 체험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꿈에서 대단한 분을 만나면 어떤 분은 나는 수행 중에 명상 중에 부처님을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천신을 만났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기도 중에 만나기도 하고 혹은 막 환영을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울어요 저한테도 제 눈에는 자꾸 귀신이 보여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눈에는 하여간 그냥 무서운 경계들이 보이는 거예요 무서운 귀신도 등장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다 벌벌 떤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하다못해 우리는 밤에 산소 공동변지 같은 걸 지나가 못 지나가잖아요 무서워서 형상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형상이 뭐가 나타날까봐 눈에 뭐가 나타날까봐 근데 이제 그 모든 형상은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면요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 본질을 다 깨닫고 나면 근본을 다 깨닫고 나면 부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배워서 하는 공부면 분별해서 배워서 하는 공부라면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뭐 어떤 전문가 찾아가서 내가 이런 걸 자꾸 보는데 귀신 같은 걸 자꾸 보는데 이런 게 진짜 있나요 그 사람이 없다 아 그럼 내가 진짜 보는 게 진짜가 아니군요 정말 확실하죠 확실히 없다 아 안심이네요 그리고 이제 또 살다 보면 또 희한한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전문가 찾아가서 이건 진짜 있나요 그 허상이다 아 알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귀에서 자꾸 소리가 들린대요 자꾸 근데 나를 막 지배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어떤 분들은 귀신의 소리도 들리고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자꾸 이렇게 속삭인대요 자꾸 자해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막 다리에 가서 뛰어들으라고 자살을 하도록 막 종용을 한다는 거예요 귀에서 막 무서운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막 아주 오만가지 무서운 소리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은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또 찾아가겠죠 뭐 이비인후과를 가든지 뭐 귀 전문가를 찾아가든지 뭐 그런 무슨 귀신 퇴마사를 찾아가든지 또 누군가를 찾아가겠죠 찾아가서 또 물을 거예요 저는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이 말이 진짜일까요? 이걸 내가 따라가야 될까요? 이제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아 그런 것이 실제가 아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도 실제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속삭이는 소리가 실제일 수가 있는가 그런 거 아니다 하고 딱 쳐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안 쳐주죠 대부분은 아 그거 큰일 났다 당신 그 귀신한테 자법 못 킬라 랜다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싸게 해줄게 그래서 뭐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하고 뭐 뭐도 부적도 하나 해주고 뭐 뭐도 하나 해주고 뭐 부적거리도 한번 해주고 뭐 아니 뭐도 한번 해라 뭐 아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열심히 하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좀 이제 장사치고 어찌 보면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자신의 사랑하던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어서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한 번은 만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디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그 영매가 그 아이와 다시 만나게 해준다 영혼을 만나게 해준다더라 그래서 영혼을 만나서 그 아이에게 못한 말을 다 할 수 있다더라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으로는 찾아가고 싶은데 이게 돈을 얼마를 내라고 할지 그거 하고 나서는 심지어 그 정도 돈에서 끝날지 아니면 뭘 더 하라고 할지 아이에게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뭔가를 더 하라고 하면 어쩌나 뭔가 이제 그리고 이게 진짜가 맞을까 뭔가 두려움이 있어서 이거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 스님 이런 게 진짜인가요 이런 거 내가 해야 될까요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한 번은 내가 만나고 싶은데 이거 진짜일까요 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형상은 모두 진실하지 않고 공하다고 했잖아요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몽 환포영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그 모양을 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요소 끝나겠어요 사람들이 평생토록 온갖 대단한 걸 만나면 또 쪼로록 찾아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 스님 제가 공부 중에 수행 중에 아니면 꿈속에서 위대한 뭘 만나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물어본단 말이에요 꿈 해몽도 해달라라고 공부 중에 이런 경계도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저건 뭔가요 계속 물어봐요 왜 모양이 다르니까 경계가 다르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온갖 경계가 다르니까 경계마다 다 뭔가 뜻이 있겠지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요 저게 진짜인가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런 게 왜 나한테 왔을까요 내가 팔자가 드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온 거 아닐까요 이 귀신이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죠 저는 스님 어젯밤에 그 가위를 심하게 돌렸는데 요즘 따라 갑자기 가위가 막 심하게 돌려서 아주 막 그 귀신의 몸짓이 그냥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막 억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막 어둠의 기운 같은 것들이 나를 막 꼼짝 못하게 만들기도 했고 또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는데 이상한 귀신이 와가지고 나를 막 겁탈했다 귀신이 귀신이 온갖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모양 쫓아가서 이건 무슨 뜻인가요 저건 무슨 뜻인가요 이건 뭔가요 저건 뭔가요 막 오만가지 희한한 경계가 딱 나타나면 모양의 경계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다른 경계인 줄 알고 다 뭔가 뜻이 있는 줄 알고 의미가 있는 줄 알고 그 하나하나를 다 해결하려고 맞서 싸웠단 말이에요 알려고 하고 그런데 이 세상에 원리를 알면 쉽게 말해 진리를 알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의 진실을 안다면 공하다라는 이 진실을 안다면 성견한 모든 것 모양 있는 모든 것 그건 전부 다 모양 있는 그대로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허상이에요 공하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면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죠 귀신이 나오든 악마가 나오든 마귀가 나오든 마녀가 나오든 그 급수가 아무리 높은 귀신이 나와도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부처가 나와도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게 철룡, 야차, 귀신, 제석천, 범천 어떤 모습이 나오더라도 그 모습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공경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만 깨닫는다면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지하지 않다 그런데 내 쪽에서 그게 뭔가 그 모양에다 대고 내가 본 모양에다 대고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저게 나를 죽이려고 온 걸 거야 내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저런 귀신이 보이나 이런 식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귀신에 대해서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그 귀신이 나에게 실제 있는 존재로 힘을 지닌 존재로 나를 괴롭혀요 왜? 내가 힘을 부여해 준 거예요 내가 그 귀신의 실제성을 내가 부여했단 말이에요 내가 부여해놓고 내가 거기 괴로워서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승자박 무승자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해놓고 그게 실제 들렸어도 실제 들렸어도 실제 들렸어도 상관없어요 실제 들리는 게 진짜 나를 괴롭히는 거냐 귀에서 나를 귀신의 소리가 들린다 귀신의 소리가 들리나 바깥에서 빵빵 소리가 들리나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소리가 들릴 뿐이지 분별할 것 없이 그냥 들을 뿐이잖아요 그 첫 번째 자리 딱 들음 이 자리에 그냥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내가 그 소리를 쫓아가가지고 귀신이 나한테 뭐라고 속삭였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그런 분이 있고 심지어는 저 외국에 모 나라에 무슨 대사하시는 분인데 그 분인지 가족분은 현지인인가 봐 현지인 어떤 분이 한국까지 오셨어요 물어보러 이거는 정말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부터 꿈을 꾸는데 예지몽 같은 걸 꿉니다 그런데 그게 막 때로는 마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지가 내 개인적인 예지가 아니라 국가적인 예지이거나 세계적인 예지 같은 꿈을 꿉니다 세계가 이렇게 막 무너지는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계적인 어떤 강렬한 메시지 같은 것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럴 뿐이지 그래도 스님 제가 이게 뭔가 맞을 때가 있는 거 보면 뭔가 제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뭔가 구원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막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럼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세요 국가기관에 전화해서 내가 누군데 내 이런 꿈을 꿨다 조심하십시오 얘기를 한번 하세요 그러면 진지하게 그 사람이 들으면 듣는 것 같다 하는 거고 그 대신 말은 할 수 있지만 이 말을 안 들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라 또 어떻게 아는 자기 인맥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도 뭐 할라마셔라 그거야 내 인연 따라 한다는 걸 그럼 내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말을 안 듣는 저 나쁜 놈들 저 바보 같은 놈들이 왜 내 예지를 못 믿을까 그런 망상은 떨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럼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마십시오 그걸 누군가가 또 귀담아 들으면 뭐 그걸 통해서 그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름 뭔가 대비를 한다든지 좀 더 눈을 뜨고 뭔가 쓰나미가 오면 어떠지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면 막 그건 그런 것이니까 그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절대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있다든지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라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야 조금 더 조심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위치 정도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그러나 그걸 듣든 안 듣든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알아서 할 일이고 아무리 위대한 예지몽을 껐어도 그거를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 많을 거죠 아마도 보통은 그럼 그런 것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진짜 확 들어막는 예지몽이었다 할지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뭐 직무유기 아니야? 내가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세상을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꾼 게 내 탓 아니야?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모양일 뿐이에요 모양일 뿐 뭐 의미 없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다 의미를 찾잖아요 이건 뭔 의미일까? 내가 지난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 세상에는 의미는 어디서 나올까요? 세상은 그냥 있는 이대로예요 의미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와요 의미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예지몽을 껐어요 딱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우와 뭔가 있나보다 해서 내가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거기 끌려가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 다 있네? 이러고 지나가겠죠 그냥 알았어 당신 예지몽이야 알았어 나 지금 그 들을 생각 없어 이러고 자기를 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세상은 왜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왜 그 뜻은 의미는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세상은 있는 이대로예요 폭풍우가 오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폭풍우가 올 때가 되니까 오는 거지 모든 것은 그냥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는 데는 상당한 비중을 가진 뭔가와 아주 비중이 없는 뭔가가 따로 있으면 그건 불의법이 아니지 않아요 불의법이 아니잖아요 이건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이건 하나도 메시지 없는 거다 이런 게 어떻게 있겠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대단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게 어디 있겠어요 분별의 세계나 그런 게 있지 이 자리에서는 다 부처인데요 100% 모든 행동은 하나하나가 다 성스러워요 성스럽기로 따지면 위대한 예지목만 성스러운 게 아니고 그냥 돼지 꿈을 꿔도 성스럽단 말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그러니까 자신이 뭐가 됐든 무엇을 했더라도 어떤 그 모양을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심각해지거나 거기 막 그냥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질 뿐 그게 생사법의 핵심이에요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그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끝 다른 게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따로 있으면 따로 어떤 의미가 있거나 따로 원리가 있거나 따로 뭔가가 있으면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은 본래 공적하다 이 세상이 마음이거든요 이 세상 전체가 마음이에요 법신, 부처님이에요 본래 공해요 공해 공해서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면 그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 대단해서 내가 인생에 뭔가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떠나야 되요 자기 생각이에요 뭘 업적을 남기고 떠나야 되요 그래서 살다 죽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하게 살다 죽는 사람도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대충 살다 죽는 사람도 그냥 살다 죽는 거고 그냥 우리는 저는 그 말씀 드렸잖아요 공장이 돌아가는데 전원 스위치를 탁 올리면 톱니바퀴가 수만 개 톱니바퀴가 전원 스위치 하나 딱 올리면 콱 돌아가기 시작하면 전체 톱니바퀴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수만 개 톱니바퀴가 같이 움직여서 기계를 작동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 이 톱니와 이 톱니를 연결해 주는 중간 톱니 하나가 조그만한 톱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만 개 톱니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톱니 하나만 싹 빼버리면 공장 전체가 가동을 멈춰요 작은 톱니가 됐든 큰 톱니가 됐든 똑같단 말이에요 연기법의 중중무진 연기의 이 우주법계에서 이 연기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데는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전 우주적인 연기적인 기여를 하는 거예요 꽃 한 송이가 피어오르도록 일체 모든 존재가 비존재가 다 도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 일화 세계 모두가 한 송이 꽃을 피우는데 모두 공동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딱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내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주 전체 톱니바퀴를 이 우주법계를 운행되도록 대기 대용으로 우주법계 전체가 돌아가도록 내가 기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어요 그 세상이 없어요 내가 바로 그 세상 전부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님은 대기업 회장이니까 더 엄청난 일을 하고 저 말단 직원은 아니면 소비자 한 명은 아주 작은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은 대기업 회장도 사실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고 도장 찍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역할 하나라는 거예요 연구원이 하는 거 뭔지 몰라요 외판사원의 고충을 몰라요 회장은 이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래 이런 거 몰라요 원래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대충만 알면 그러니까 본인이 할 일 그거 하나만 딱 하나의 톱니바퀘예요 회장도 말단 직원도 하나의 톱니바퀘고 소비자 우리들도 하나의 톱니바퀘예요 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가 있음으로 이 전체가 있고 전체가 있음으로 내가 있는 내가 없으면 전체가 없고 전체가 없으면 내가 없어요 그러니 비중이 높다 낮다 귀하다 천하다 이런 건 생각이지요 생각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 옛날에 도인들 중에는 깨달아서 부처님 처음에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깨닫고 났는데 아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까 이거 굳이 내가 말해야 될까 그러니까 설법을 안 하려고 했었다랬잖아요 근데 부처님 설법하는 걸 택하신 분이에요 당연히 그러면은 설법 안 하는 걸 택한 사람 없겠어요 그동안 역사 속에 무지기수로 많았죠 깨닫고 설법 안 하기를 선택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당연히 옛날 노스님들 중에도 보면은 법의 안목은 확실했지만 혼자 공부하다가 떠난 거예요 그냥 딱히 찾아오는 제자도 없고 혹은 제자가 있어도 그냥 한두 명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고 그냥 내 할 일 다 했다고 떠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은 깨달은 게 아니냐 그분은 부처가 아니냐 그분도 부처예요 그분은 그 한 사람을 구제하고 떠난 것 그 한 사람도 미처 다 구제 못하고 떠난 것 그것으로써 완벽한 역할을 한 거예요 한 사람만 구제했어도 반 사람만 구제했어도 대단한 사람인 거죠 옛날 큰 도인 스님들은 조사 스님들은 항상 포교를 하면서 법회를 하고 법문을 하고 중생을 구제하면서 그 많은 스님들을 구제하면서도 그 스님 무하에 천명 이천명이 있었다 이러거든요 옛날 중국에 그런데도 그 스님들이 뭐를 원하는 줄 아세요? 내가 평생토록 제자 한계나 반개를 얻으면 정말 다행스럽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비유지만 한계나 반개가 뭐예요 한 명 내가 제대로 된 도인 하나 만들어 내거나 한 명까지는 어렵다 한 명 제대로 안목 갖춘 제자를 배출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개 반개가 뭐겠어요 아직 깨달음이 엄만하게 완전히 익어가진 않았더라도 자기 성품이라도 한번 슬쩍 보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보임이라도 차근차근 열심히 해나가는 제자 하나 얻었어도 완전히 깨달아서 확 갖춰버린 건 아니지만 안목이 확 열려진 건 아니지만 그런 제자 하나만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존귀함은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정말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의 존귀함이에요 내가 이 하늘 위 하늘 아래 홀로 존귀하다니까요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전부다 왜 홀로예요? 나 하나뿐이니까 이 온 우주 전체가 나 하나라니까요 내 마음 위에서 이 우주 전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연결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위에서 세상 전체가 드러났어요 연기가 가능하게 하는 그 바탕 그게 자기예요 바다 위에 온갖 파도가 인연 따라 치잖아요 바람 많이 불면 파도가 세게 치고 바람이 없으면 파도가 작게 치고 이러면서 이 파도와 저 파도가 부딪치면 또 이 조류와 저 조류가 부딪치면 또 파도가 어떻게 또 치고 하면서 파도 모양은 다 달라지잖아요 인연 따라 근데 하나의 바다잖아요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어떤 파도가 치든 그냥 바다일 뿐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이 바다란 말이에요 그냥 이 한마음 한마음의 바다예요 그리고 내 뿌리가 이 바다인데 부처인데 부처가 부처를 보고 두려워할 거예요 부처가 저 처음 보는 파도가 쳤어요 희한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처음 보는 파도가 저쪽에서 나를 덮쳐오고 있어요 이 바다를 덮쳐오고 있어요 그럼 그 모양을 보고서는 두려워할 겁니까? 여기서 말하듯이 어떤 모습에 대해서도 공경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모양은 전부 다 파도일 뿐이니까 바다인 우리가 무슨 파도를 두려워할 겁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파도가 치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도 그 모양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모양에 두려워할 필요 없죠 예를 들어 이러지 않을까요? 자기 생각 속에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세상 사람이 나를 공격할 것 같은 악몽을 맨날 꾸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내가 망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집안이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생각이 자기를 그냥 괴롭히거나 또 연예인들은 그런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할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살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집 밖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그 온갖 막 그냥 사람들이 댓글로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그 사람이 문득 내가 여기서 내가 못 사겠구나 해서 그냥 혼자 여행을 떠나서 저 지리산 한 자락에 가있다든지 허름한 집을 한 짓 짓고 거기서 그냥 있다든지 아니면 저 히말라야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긴 긴 트레킹을 한다든지 제가 히말라야를 한 달 이렇게 트레킹을 해보니까 야 정말 시간 여유 있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한두 달밖에 시간이 없었으니 조금은 어찌 보면 조금 빨리 걸어 다녔는데 야 나중에 뭐 이렇게 시간 있으면 인도나 히말라야 같은 데 들어가서 이게 한 두세 시간 거리에 하나씩 롯지 이렇게 게스트하우스가 있거든요 허름하지만 그럼 뭐 우리나라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밥 한 껴도 먹는데 하룻밤 자는데 몇 천 원밖에 안 하죠 그럼 뭐 그냥 여기 와서 한 1년 이 롯지에서 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이래 바람 구경하고 하늘 구경하고 별 구경하고 그러면 공부하고 길도 걷고 산책도 하다가 또 좀 지루하면은 또 이렇게 몇 시간 걸어서 그 다음 롯지 가서 또 며칠이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래서 하면 얼마나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게 막 두려웠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산으로 쏙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스마트폰 버리고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스마트폰 속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막 예를 들어 주식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주가 상승 하락 때문에 내가 전체산 10억이었는데 막 8억을 날렸다 이래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맨날 이거 주식 차트 보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다 그냥 다 돈이고 모르겠다 다 팔아 버리고 그냥 시말라에 산골에 가서 그냥 혼자 그냥 돈도 다 필요 없구나 다 내려놓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문득 문득 고요해지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문득 그 속에서는 자각하지 않을까요 너무 고요하니까 제가 옛날에 히말라야 갔을 때 이 뭐지? 왜 이렇게 세상이 고요하지? 왜 이 세상에 아무리 없지?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일 저 일 온갖 일들이 있었던 게 아무리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리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푸르를뿐이에요 오전에는 하늘이 막 쨍해서 구름 한 점이 없어요 날마다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그리고 오후나절이 되면 어디서 이 파랗고 이렇게 새파란 하늘 쨍한 곳에서 도대체 어디서 이 구름은 나타났을까 싶을 정도로 오후나절이 되면 희한하게 구름이 또 하나 둘씩 모여들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 다음 아침이 되면 또 쨍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여행을 떠나고 자꾸 여행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여행을 딱 떠나면 일상을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그냥 고요하단 말이에요 남이 해주는 밥 먹으면서 그냥 구경하면서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생각을 덜 시켜요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 하루하루 그냥 감동하는 거예요 보면 새로운 거 보면서 모를 뿐하는 새로운 데 가니까 새로운 데서 새로운 것에서 모를 뿐하는 마음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그냥 볼 뿐이잖아요 삶이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럴 때 행복하거든요 우리는 생각 속을 거닐다가 그 생각을 탁 멈추고 그냥 고요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여행만 떠나도 고요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일상이 여행이에요 내가 일상 속에서 자꾸 생각을 가지고 일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일상으로 바뀌어버려서 그렇지 일상이 여행이에요 그냥 문득 하늘을 바라보고 문득 노을을 바라보고 문득 산책을 즐기고 뒷산에 피어나는 초록의 물결들을 무견히 바라보고 그럴 때 그럴 때가 고요함이고 그럴 때가 문득 쉰단 말이에요 자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허여해져요 저는 하다못해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할 때 차를 타고 이렇게 오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 자동차 소리 웅 하는 그 자동차 소리 그게 이렇게 확 살아있어요 그 순간에 그냥 이렇게 그 웅 하는 자동차 소리가 배경으로 쫙 깔린 어떤 백색 소음처럼 쫙 깔리면서 오고 갈 때 주로 이제 서울 올라올 때가 주로 벗배 끝나고 올라오니까 노을이 항상 이렇게 해가 떨어지는 때를 보거든요 그럼 그냥 무견한 차소리 우웅 하는 소리에 두 눈에는 하늘이 아주 노을이 아름답게 이 세상을 수놓고 있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지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세상에 그대를 속일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괴롭게 할지라도 그것은 공해요 텅 비었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거기에 공경하는 마음 위대한 뭔가를 봐도 공경하는 마음을 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스승을 만나거나 뭐 이제 어제도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뭐 우리 법원님들이 뭐 스승의 날 노래를 막 불러주시고 뭐 이래저래 막 그러신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좀 우그라든달까 그래서 그냥 어쨌든 최소한 당신들이 막 그냥 좋아서 하시니 제가 뭐 아무 말은 안 하지만 이게 진짜 스승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측면은 부처님이 아니라 모두가 스승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스승을 내가 이렇게 막 이게 현승이라서는 나쁘지 않다 그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뭔지 이래서는 제가 봤을 땐 이게 저를 예를 들어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스승 프레임 속에 가둔다 이게 이게 왜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왜 부처님이 오더라도 부처님이 오더라도 여러 번 앞에 부처님이 탁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막 내가 내 인생에 드디어 부처님을 만났구나 와 부처님 같은 저런 위대한 스승을 만났구나 그러면서 감동어린 마음으로 삼배를 지극한 마음으로 삼배를 한단 말이에요 삼배를 받고 있는 저 사람이 부처님이겠어요 삼배를 하고 있는 얘가 부처란 말이 삼배를 하고 있는 얘가 부처예요 저 스승을 스승이라고 여기면서 공경하고 있고 찬탄하고 있는 내가 부처란 말이에요 내가 스승이란 말이에요 내가 스승이에요 자기가 스승이에요 우리 육조당경에서 육조스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선지식들이요 선지식들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은 현실이지만 우리가 낙천은 알고 그런 현실에 연극을 해야 되겠죠 연극을 하더라도 낙천은 내가 저 스승에게 내 인생을 바치겠다 저 스승만 보면 내가 가겠다 이거를 너무 과하게 스승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내가 그 스승의 종속진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스승이라는 걸 망각하게 돼요 자기 스승을 못 보게 돼요 왜 바깥에 스승이 있으니까 내가 귀해야 할 저 스승이 있으니까 저 스승을 쫓아가기 바쁜 사람은 자기 스승을 볼 수 있겠어요 자기 부처를 볼 수 있겠어요 스승은 부처는 바깥에 있는데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부처나 스승을 바깥에 두는 사람은 자기 부처를 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알면서 그렇게 끌려가지 않으면서 뭐 그럴 수는 있죠 당연히 그런 연극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진정으로는 그 형상에 있지 않다 부처도 그 형상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부처에게도 없어요 여러분 말하고 보니까 명언이네요 자기에게 없는 것은 부처에게도 없어요 부처한테 위대한 뭔가가 있어서 내가 그 의도 갖고 싶다 나눠 갖고 싶다 나도 받아 갖고 싶다 받아 지니고 싶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한테 있는 걸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스승을 통해서 스승은 뭘 해주는 사람이에요 부처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아니 나 얘기 안 한다 얘기해도 안 믿을까 봐 얘기 안 한다 내가 얘기하면 믿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고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어찌 안 믿겠습니까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되나 어차피 안 믿을 건데 아이고 그러지 말고 얘기해 주십시오 스승님 부처가 누굽니까 뭐가 부처입니까 너다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한 잔 마신단 말이에요 자기 부처를 찾아야 돼요 자기가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완벽하게 갖춘 것을 심지어 지금 매 순간 활용하고 있어요 자제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자제하게 응용하며 쓰고 있어요 완벽하게 모두가 그러니까 부처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본인 스스로가 매 순간 보여주고 있으니까 부처인 거예요 정말 부처인 거예요 그러니 부처가 어떻게 모양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바다가 어떻게 파도를 무서워하거나 공경하겠습니까 아니 바다가 파도를 공경할 필요가 있어요 파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라는 파도가 저 파도를 뭐하러 무서워해요 뭐 용이 나타나든 귀신이 나타나든 제석천이 나타나든 공경할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다 화상이에요 여러분 귀신 만나도 재밌게 가지고 노세요 그냥 귀신하고 재밌게 난생 처음 본 거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럼 귀신 뭐하나 하고 지켜보세요 그냥 재밌게 어차피 저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귀신이 나를 못 잡아먹는다니까요 나를 못 괴롭힌다니까요 귀신이니까 귀신도 또 다른 난데 귀신이 어떻게 나를 했거지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귀신은 진의 세계가 있잖아요 귀신은 어떻게 인간을 파동이 다른데 살고 있는 삶의 파동이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겠어요 내가 두려워하면 그 귀신에게 먹혀요 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가위 눌렸을 때 보니까 이러더라니까요 내가 무서워하면 무서워할수록 그놈이 나를 더 세게 누르더란 말이죠 내가 두려워하니까 근데 어느 날 법문을 듣다가 대학교 때 가위가 막 나를 누르고 있는데 문득 막 싸우다가 막 버티다가 문득 아 법문 들은 게 생각나가지고 아 이게 상인데 금강경에 말하듯이 다 허상인데 상인데 상의 내가 뭐 이럴 필요가 있나 또 다른 난데 또 다른 부처인데 여긴 내가 뭐 끌려다닐 필요 있나 마음대로 해라 네가 날 죽이든 살리든 네가 날 죽일 수도 없다던데 모르겠다 하고 그냥 탁 나버렸어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네가 날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라 막 버틴기다 말고서 문득 탁 나버렸더니 보통 이제 가위 눌렸던 게 빠져나갈 땐 스르륵 빠져나갔거든요 천천히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게전에는 근데 제가 문득 한 생각 탁 나버렸더니 그냥 깜짝같이 확 사라져버린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그 모양을 두려워하면 그건 더 힘을 지닌다니까요 내 마음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내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여러분 영화나 무슨 옛날 유에이지 책 같은 것도 보면 이런 얘기나 옛날 유시화 시인이 쓴 그 무슨 수호천사 관련된 책을 한번 누가 읽어보라고 읽어봤더니 거기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귀신이 거기 있었나 귀신이 지네끼리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귀신을 못 보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귀신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혼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끼리 속삭이는 거예요 어 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기 저 사람 있잖아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놀란 것 같아 나를 보고 두려워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귀신들이 에이 설마 설마 그럴리가 있어 그럴리가 있어 그러면서 정말이야 이랬더니 갑자기 귀신들이 우르르 몰려들면서 와 이러면서 몰려들면서 그 사람을 왜 걔가 나한테 쪼니까 두려워하니까 재밌는 구경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 막 그냥 무서운 표정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간단 말이죠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 혼자 막 두려움에 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더 달려들더란 말이죠 이게 상징적으로 한 얘기죠 상징적으로 뭐가 귀신이에요 그럼 귀신이 실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귀신을 100%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없듯이 귀신이 나를 죽일 수 없어요 그건 무엇도 다 한바탕 속이니까 한마음 속이니까 다 자기니까 결국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고 자승자박이에요 100% 세상 사는 무슨 자박이에요 내가 내가 귀신을 두려워하면 그 귀신이 나에게 와서 실제 하는 거고 넘기면 돼요 그냥 뭔 소리가 들리든 넘기면 돼요 만일 그래서 일체의 형상이나 모습은 다 허망한 것이니 결코 형상을 취하지 말라고 했죠 만일 부처라는 견해나 법이라는 견해를 일으키거나 불보살 등의 형상에 공경할 생각을 낸다면 스스로가 중생으로 떨어진다 부처라는 견해 법이라는 견해 자기 생각 속의 견해 아니에요 그 견해는 부처일 수가 없어요 부처는 견해가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어떤 게 부처일 거야 그 생각 때문에 부처를 못 봐요 부처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을 깨야지만 부처를 만나요 상을 깨면 너무 흔하게 만나는 게 부처란 말이에요 흔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없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게 부처인데 우리는 그 상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상 때문에 부처라는 상 깨달음이라는 상 깨달음은 이런 걸 거야 그것만 없으면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여래 상이 상이 아닌 걸 딱 보면 직견 여래 되잖아요 상만 없으면 전부 다 부처인데 우리는 자꾸 상의 엉매이니까 부처를 못 보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라니까 이 공부는 불보살 등의 형상에 공경하는 마음을 낸다면 스스로가 중생으로 떨어진다니까요 부처를 만나면 현상에서는 부처님을 공경하고 절을 해야지요 근데 형상으로 그냥 사법계 현실 세계에서 그냥 절하는 거예요 절에 오면 부처님께 절하고 예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저기 부처가 있기 때문에 절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절한단 말이에요 절하는 이게 부처죠 그걸 알지만 겉으로는 절한단 말이에요 예법이 그러하니까 한다 황격스님이 깨달아 부처란 말이에요 근데 왕자가 나중에 황제가 될 사람이 사미승으로 절에 들어와가지고 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미승이 황격스님한테 그 큰 스님한테 지가 왕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당돌하게 물어보는 거겠죠 스님 황격스님이 절에 와서 절을 하는 걸 보고서는 스님 스님 같은 분도 형상의 부처에게 절을 하십니까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황격스님이 일상의 일상의 예법이 그러하니 이렇게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고 안 하고가 여기에 진짜 뭐가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절을 많이 하면 더 신심 있는 사람이고 더 부처를 공경하는 사람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절의 예법이 그러하니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뭐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낙철을 알고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독경도 하고 다 하란 말이죠 저도 요즘에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뭐 절에 열심히 다닌다 뭐 불자다 그러니까 되게 반가워가지고 저도 연예인들이 불자라라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반가워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에서 여자 아이들인가 그 걸그룹 걸그룹의 애가 소연이라는 애가 절에 가서 걸그룹이 절에 가는 것도 기득한데 이 친구가 절에 가서 천수경을 펴서 독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업병이에요 우리들은 괜히 그런 모습은 젊은 친구들이 특히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기택하고 예뻐요 그런데 또 옛날에 무슨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면 막 이렇게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기택하고 예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불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불교의 고요함 집착을 내려놓고 그냥 조용하고 이런게 좋아서 그냥 절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 절에 가면 그냥 편안하고 왠지 모르게 그냥 독경소리가 좋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발도 탁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불교를 어떤 신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불교를 믿고는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뭔가 무슨 뭐 다로 점도 보고 또 무슨 뭐 점도 치고 뭐 운수도 한번 보러 다니고 뭐 저를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어떤 전형적인 기복 내지는 어떤 의지처로 느끼는 거죠 내가 미래에 어떻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망이 있다 보니까 그것과 불교가 결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초보 단계의 신앙하는 마음으로 불교를 찾는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것도 고맙죠 그렇게 시작하니까 그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 불교는 종교학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종교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모든 종교는 다 처음에는 그런지 유치원생 수준에 낮은 단계의 기복적인 어떤 요런 수준에서 종교를 시작한다 그러나 거기서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여기서 심층 종교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진짜 종교를 진짜 종교를 만나는 사람들인데 표피 종교 표면적인 모양만 보고서 그 종교가 이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표피적인 종교 신행에 멈추는 사람은 그건 진짜 종교가 뭔지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불교도 이렇게 표면적인 어떤 기도하고 신행하고 그러면서 옛날에 보면 부사님들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백중 동지 백중 때도 그렇고 특히 입춘 이럴 때 있잖아요 오전에 절에 와가지고 입춘대기를 쫙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오후에는 이제 우르르 보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용하다는 점집 우르르 가요 이 점집 두 점집 입춘대 이제 한해 시작하면서 어디 가면 내가 좀 더 점 잘 봐주나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비밀로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한테 비밀로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는 입춘부도 안 드렸어요 부족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에 끄달라고 하지마 종이대기 하나 집에다 걸어놓는다고 거기 뭐 그렇게 의지가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지 마시죠 하고 우리 절 안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에 딴 데 가더란 말이에요 전보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더란 말이죠 입춘부를 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저렇게 사실 거면 내가 드리자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입춘되길 이런 식으로 그냥 한문으로 써달라고 써달라고 해서 그거 정도는 그냥 그다음부터는 드리고 있어요 딴 데 가서 어차피 또 받을 거니까 혹은 아니면 그냥 경전 다란이든 경전이든 이런 거를 딱 적은 적은 종이 그거 그냥 편지지 이만한 예쁜 편지지에 경전이나 이런 거 딱 적어놓은 그거 그냥 접어서 드려요 이건 부족은 아닙니다 경전의 가르침입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입춘 영 아쉬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또 방편이죠 거기 의지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단주하고 다니는 걸 좋아하잖아요 처음엔 좋아요 단주하고 다니면서 왠지 부처님 가르침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부처님께서 나와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좋단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그랬으니까 단주 끊어질 때까지 했으니까요 너무 오래 하니까 이거 세수하고 목욕탕 들어갈 때도 이거 항상 하고 다녔으니까 나중에는 나무로 된 염조 알이 막 깨지고 이게 고무줄이 끊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고무줄이 딱 끊어졌어요 끊어졌을 때 제가 문득 생각이 어 이거 뭐지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하나 이거 뭔가 메시지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이게 없어지면 왠지 허한 것 같아서 뭔가 다 안될 것 같고 이런 허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을 것 같으면 하고 다녀도 된다 그냥 뭐 그냥 그냥 하고 다니는 거다 하고 끌려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끌려다니면 그냥 그냥 하고 다니세요 예쁘니까 그냥 크게 의지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부처인데 자기가 이거 염조 하나 딱 하니까 내가 부처님이 나와 같이 있는 것 같아 망상 아니에요 자기가 부처인데 자기가 그 뭐 그 저 돌멩이나 나무 하나 걸어놓고서는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종이대가리 하나 딱 해놓고는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부족 태워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푸륵 마시면 부족을 먹었기 때문에 내 몸이 청정하게 정화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웃을 일이 하나 실제 그런 걸 마야 한다니까요 초에 연초에 부족 이렇게 해서 푸륵 먹는 걸 옆에서 보고 나서 기절했더니 깜짝 놀랐더니 저도 그런 걸 처음 본 거예요 그것도 어떤 절에 어떤 스님 인사드리러 갔다가 그 스님이 마침 신도님한테 이렇게 해서 먹으러 가는 얘기를 뭐지 어쨌든 그런 방편으로 방편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방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표층 종교에 머무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종교 신앙으로 시작해요 의지 누군가의 의지하면 든든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다 이제 점점 자기의 힘이 생기면 자기 공부의 힘이 생기면 아 이제 일개다 모양일 뿐이구나 여기 내가 끌려갈 필요가 없구나 자기 부처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심층종교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발 탁 나아가면 더욱 좋은 공부인 이겠죠 만일 진실로 깨닫고자 한다면 다만 일체의 상을 취하지 않으면 될 뿐이니 달리 할 말은 없다 일체의 상을 취하지 않으면 될 뿐 단막취 일체의 상 일체의 상을 취하지만 않으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공부는 그래서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험앙하다 범소유상 개시 험앙이라고 했죠 이 다음 구절이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이다 무릇 상이 있는 모든 것들은 험앙하다 이렇게 금광경에 탁 나오잖아요 범소유상 개시 험앙 귀신을 봤다 상 아니에요 그거 험앙한 거죠 이건 상일 뿐이야 하고 그 상이 비상이라는 걸 알면 여례를 보는 거예요 그거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교는 뭐가 여래예요 끌려가는 게 중생이고 끌려가지 않는 게 부처예요 끌려가지 않는 걸 귀하게 여길 뿐이지 분별하지 않는 걸 귀하게 여길 뿐이지 다른 부처는 없어요 그냥 분별하면 중생이고 분별하지 않을 때 부처인 거지 다른 부처는 없단 말이에요 도무지 정해진 진실이 따로 없고 정해진 진실이 따로 없어요 환일 뿐이어서 이 모양은 전부 다 환일 뿐이어서 정해진 모습도 없다 부처라는 정해진 모습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모양은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2년 다 왔다 가는 거지 정해진 모양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곧 무상의 법이다 이세창 모든 것은 항상 하지 않아요 항상 할 수가 없어요 다 변해간다 모양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변해간단 말이에요 뭐를 줄 거예요 어디 머무를 거예요 단지 형상을 취하지만 않으면 성인의 뜻에 부합될 것이다 모양을 취하지만 않으면 모양을 취하지만 않으면 성인의 뜻에 부합될 겁니다 그러므로 경에서 온갖 형상을 떠나면 곧 부처라고 한다 리일체상 증명제불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했죠 일체의 형상을 떠나면 곧 부처라고 한다 형상에 집착하는 마음만 떠나면 부처예요 모양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모양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좋은 가방을 갖고 싶다 멋있는 차를 타고 싶다 그건 모양이잖아요 그걸 가지면 남들이 나를 다르게 볼 것 같고 화장이 잘 받으면 남들이 나를 뭔가 다르게 무시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옛날에는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화장을 진하게 대학 다닐 때는 후배들한테 뭘 화장을 진하게 하냐 그러면서 화장을 막 진하게 하는 거를 굳이 그러지 마라 뭘 그렇게 형상을 끌려달라 했느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제가 섣불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후배가요 화장을 예쁘게 하고 또 이렇게 회사 생활 같은 걸 한다고 하는데 하는 걸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래저래 정말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면 너무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니? 너 힘들지 않니? 그럼 대충대충 살아 좀 편하게 살아 그러면서 이런저런 농담 비슷하게 하다가 농담 비슷하게 하다가 그런 식의 얘기를 했고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막 친절하게 잘해주고 그거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나? 이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스님이 나중에 여자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여자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는 게 이게 내가 잘 보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남자들도 비슷한 그런 거예요 남자들도 그런 거예요 누가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은 진짜 제가 어떤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큰 소리를 막 친단 말이에요 야 너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소리를 버럭버럭 쳐야지 일이 되니? 그러지 않고서도 일을 할 수 있잖아 좋게 좋게 해서 사람들하고 좋게 해야지 그때 또 그 친구가 이런 거예요 그 똑같은 거더라고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데 세상은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스님 같지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말이 세면 오는 말이 부드러운데 가는 말이 부드러우면 오는 말이 험하대요 부드럽게 얘기하면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한번 세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하게 차도 그렇죠 좋은 차 좋은 가방을 딱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 안 한다는 거죠 내가 화장을 예쁘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덜 무시한다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형상의 세계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느 정도 그래서 형상의 세계를 우리는 사니까 그걸 내가 아무리 오른 것도 무조건 부처님 가르침이 오르니까 다 이렇게 해마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세상 인연따라 다 인연따라 다는 거죠 제가 어느 날인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고사님이 괜히 절에 갈 때는 스님한테 혼날까봐 집에 있는 비싼 외제차를 못 타고 오겠다고 눈치 보여서 신도님들이 괜히 이렇게 그럴까봐 그래서 그 고사님께서 고사님 제가 뭘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그렇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인연따라 사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뭘 시시비비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뭘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뭘 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하더라도 겉으론 그걸 하더라도 겉으론 그걸 하더라도 마음에서 아 형상을 넘어설 수 있는 그게 어떤 예의고 예법이니까 혹은 세상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그냥 좀 이렇게 방식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방식이니까 그렇게 한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더라도 내가 다 근원에서는 아 형상을 형상에 끌려 다니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진짜 갖고 싶은 사람이 예를 들어 이렇다 돼요 돈이 없는 사람은 진짜 너무 갖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아서 언제든 살 수 있는 사람은 굳이 그걸 갖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언제든 언제든 마음껏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그 뭐랄까 그 상에 아 이것이 상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내가 깨달을 수만 있으면 현실은 뭘 해도 괜찮아요 겉으로는 상을 끌려 다니는 모습을 취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내가 안에서 딱 중심이 잡혀 있으면 겉으로는 뭘 해도 괜찮아요 그 마음에 진짜 내가 마음에서 동의하지 않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현상세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진짜 막 너무 잘난 척 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못난 척 하려고 너무 막 상을 깨고 사는 척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2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마음에서만 형상을 떠나면 돼요 상을 떠나서 그 상을 써먹고 사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어차피 묻는다 무엇 때문에 부처님과 보살님들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부처에도 절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불보살 불보살 등의 형상에 공경할 마음을 낸다면 스스로가 중생으로 떨어진다 되게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부처님과 보살님을 공경할 마음을 내면 당신은 중생일 뿐이다 이 소리잖아요 법의 자리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죠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부처님 보살님을 공경하면서 저분들이 진짜 부처야 하라고 생각하면서 공경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가 중생인 사람이냐 그렇게 하겠죠 그건 형상일 뿐이니까 저를 하고 있는 내가 부처지 어떻게 저게 부처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형상에 끌려가지 않으면서는 저를 골백 번을 더해도 괜찮아요 골백 번을 더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처님과 보살님들에게 저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답한다 천마와 파순과 아수라가 신통을 나타내어 보살의 모습을 짓는 것과 같은 각가지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니 이는 외도의 짓이지 부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방편으로 썼어요 즉 모양에 끌려가게 되면 그건 우리는 외도에게 굴복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뭐가 외도예요 모양에 끌려가는 게 모양의 본성을 봐야지 그건 모양을만 보고 모양에 끌려가는 마음을 냈다 그게 외도예요 그런데 모양을 보고도 아 이게 모양일 뿐이구나 허망한 것이구나 모양은 모양이 아니구나 해서 부처의 모양에도 집착하지 않고 나쁜 모양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정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부처의 모양이라 할지라도 부처의 모양을 숭배하고 숭상한다면 그건 외도예요 외도 4땡 외도예요 그래서 4땡 외도들이 주로 뭐해요 모양, 형상, 이미지 어떤 거룩한 척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적 장치 이미지 이런 걸 많이 써요 저기가 당당하지 못하니까 옆에 치장한 거 가지고라도 내가 돋보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릴 때 맨날 삽질을 하고 노가다를 했으니까 삽질을 하고 노가다 할 때는 제일 덜한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공고리가 뭐라 하죠 공고리를 부산사람은 공고리라니까 못 알아듣대요 공고리가 뭐라 하죠 표준말로 뭐라 하죠 시멘트 반죽하는 거 그게 막 튀잖아요 온몸에 다 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해도 더러워져요 기름칠하고 할 때는 기름 같은 거 다 튀고 하니까 온몸이 너무 더러워지니까 최고로 더러운 옷을 입어야 돼요 원래가 최고로 더러운 옷을 입고 항상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쁜 와중에 급하게 누가 어디 다방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님을 그래서 아버님이 급하게 잠깐 잠깐 막 그냥 잠깐 가서 만나고 온다고 하면서 그러고 그냥 가셨다가 이렇게 오시다가 이러면서 500원짜리 하나 보여주시면서 야 내가 참 다방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걸 주더라고 거진 줄 알고 이거 가지고 나가라고 근데 그냥 괜히 제가 중2때부터 저를 열심히 다녔어요 중2때 완전 절에 꽂혀가지고 정말 막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 그냥 괜히 막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막 불교를 공부하고 막 부처님을 믿고 하니까 막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막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는 제가 막 그냥 아버님하고 같이 이렇게 녹아다 뛰면서 온몸에 더럽고 막 온몸에 다 이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경운기를 몰아서 막 시내를 다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그 더러운 온몸에 완전 거지같은 꼴을 하고 경운기를 타고 다 이렇게 갈 때 괜히 막 제가 제 스스로 막 멋있는 거예요 분별은 이런 거예요 어떨 때는 그렇게 막 거지꼴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멋있는 줄 알고 막 산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막 양복으로 쫙 빼 입고 나 멋있게 막 갈 때가 멋있는 줄 알기도 하고 그죠 한 생각 차이잖아 한 생각 차이 어떤 생각일 때는 저는 그렇게 그렇게 막 부모님을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렇게 도우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게 되게 뿌듯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한 생각 한 생각이잖아요 모양 형상 아주 안 좋은 모양을 뭔가 우리는 추앙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라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딱 명품인 사람은 자기가 딱 당당한 명품인 사람은 주변을 치장할 필요가 없죠 그지꼴로 나가도 상관없죠 누가 나를 막 대단하게 안 봐도 상관없죠 관심 안 끌어도 상관없어요 귀하게 여겨주 마음 안 가져도 상관없어요 내 스스로 내가 존귀한데 뭐 하루 남들에게 뭐 귀한 대접을 받아야 돼요 식당에 가서 남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충 던져놔도 상관없어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건데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고 말지 근데 이게 자격지심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은 툭툭 던지고 가면 화를 발끝 내시더란 말이죠 세상 사람이 나한테 뭔 얘기를 하든 자기가 자존감이 딱 있는 사람은 거기에 크게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양에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모양은 겉모습이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양이 아닌 이 진정한 자기는 모양을 넘어서서 완전한 청정함이거든요 본래 부처거든요 부처는 모양이 없는 걸 부처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는 대평등이에요 어떤 거에도 끌려갈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존재들이죠 그래서 부처란 자기 마음이니 잘못 예배하지 마라 자기 마음이 부처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예배할 거냐 이 소리예요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자기 마음을 가지고 절하는 이게 부처인데 저 형상에게 절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겠느냐 절할 때는 내가 저게 부처님이라 절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부처에게 절하는 거예요 또 이게 현실의 예법이니까 부처가 부처에게 절하는 거예요 남았을 때 하면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에게는 신께 예배합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할 때는 저 형상 있는 저 불상이 진짜 부처라서 절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부처가 둘이 아닌 저 형상의 부처에게 그냥 절하는 예법으로써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란 자기 마음이니 잘못 예배하지 마라 그게 잘못 예배하는 거죠 저게 부처고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야 하는 마음 그게 잘못 예배하는 거예요 부처란 인도어이고 중국에서는 이를 각성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의 성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각이란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것이다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것 그게 부처예요 이렇게 이걸 깨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이 성품이 부처예요 누구에게나 갖추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품 각성을 늘 쓰고 있기 때문에 인연따라 사물을 대하며 은기전물이라는 말이 선호록에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사물을 접할 때 사물을 접할 때마다 늘 이 하나의 깃틀이란 말이에요 이 깃틀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이게 하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우주 대기 대용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하나의 법 하나 사물을 대할 때마다 바로바로 그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진리의 깃틀 그것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보면 볼 때마다 법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법이 드러난다 들으면 들을 때마다 법이 드러난다 냄새 맡을 때마다 향기를 대할 때마다 인연 따라서 사물을 대할 때마다 어떤 경기를 대할 때마다 어떤 경기를 대할 때마다 은기전물 모든 것을 대할 때마다 항상 각성 아닌 게 없어요 또 이 말도 많이 써요 양미순목 이래가지고 눈썹을 치켜뜨거나 눈을 깜빡이는 것 이 얘기 선호록에 정말 많이 나와요 눈썹을 깜빡이거나 눈썹을 치켜뜨는 것 눈썹을 이렇게 치켜뜨고 눈을 깜빡이는 것 어떤 스승은 제자가 법이 뭡니까 물어보면 눈만 깜빡했단 말이에요 눈을 깜빡이고 눈썹을 치켜뜨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법이 이게 다 각성이 한단 말이에요 각성이 그래서 눈썹을 치켜뜨거나 눈을 깜빡이는 양미순목하는 이게 그대로 법이고 당연히 손발을 움직이는 것 그게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다 자기의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본성이다 눈썹 하나 움직이는 거 인연따라 사물을 대하는 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을 느끼고 하는 거 이게 다 법이 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손발을 움직이는 거 이게 다 자기의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본성이에요 본성 이게 그대로 본성이에요 성품은 건 마음이고 마음이고 부처이며 부처가고 도이고 도가고 선이다 선이라는 한 글자는 본부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선, 법, 마음, 부처, 불성, 자성, 벌레면목, 일심, 한마음, 참나, 열반, 해탈, 성품, 마음, 부처, 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왜 말이 많을까요? 언어가 이거를 가리키는 표현이 많을까요?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얘는 컵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모양이 있는 것은 하나면 돼요 하나면 충분해요 그런데 모양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법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이름으로 이것을 구속할 수 없어요 이름이 이거를 드러낼 수 없어요 어떤 이름으로 해도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걸 빼 이렇게 얘기했다가 거기 머물만 하면 그 얘기를 뺏는단 말이에요 참나 이랬다가 참나에 집착할 것 같으면 참나 아니야 이렇게 뺏는단 말이에요 불성했다가 불성에 집착할 것 같으면 불성 뺏는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을 써요 자성했다가 또 뺏고 본래 면목했다가 뺏고 다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를 가리키는 무수히 많은 불교의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 거죠 본성을 보는 것이 선이다 본성을 보는 게 선이에요 했으니 본성을 보지 못하면 선이 아니다 설사 많은 격론을 설한다고 해도 본성을 보지 못하면 다만 범부일 뿐 불법은 아니다 아무리 많은 격론을 자기식대로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불교적 지식을 가지고 설법을 한다고 해도 본성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다만 범부일 뿐 진정한 불법인 것은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옛날부터 선사와 법사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옛날 선사 스님들에게 조사 스님들에게 우수히 많은 법사들이 법을 설하든 강설했던 좌주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사 스님들에게 자꾸 물어요 물을 때마다 항상 한결같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스님 저는 경전이라면 어지간히 강의 다 해서 팔만대전경에 어지간한 걸 다 뚫고 있고 논서 어지간한 건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선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대단한 일이죠 그 당시 한절에 스님들이 막 천명이천명씩 있었으니까 그분들을 가르치는 강사 스님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들 평생 스님들은 공부밖에 안 하잖아요 평생 공부밖에 안 하는 스님 중에도 제일 공부하여 스님을 강사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쟁률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면 강사쯤 되면 얼마나 많은 팔만대전경을 경전을 다 샅샅이 공부했겠어요 그때는 요즘처럼 논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경전만 파면 되니까 안본경전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안본경전이 없는 사람을 법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좌주 이런단 말이에요 강사 그런데 그 스님들이 한결같이 임재 백장 황벽 조주 마조에게 찾아와서 똑같이 물어요 스님 제가 지난 20년 30년간 오랜 세월 경전을 강의했습니다 수많은 스님들이 제 밑에서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전의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성품은 모르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경전을 환히 알아가지고 경전을 반만대전경을 줄줄줄줄 강의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이 법을 깨닫는 거냐 이 성품을 확인했냐 못했냐는 다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공부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설사 많은 경론을 설한다고 해도 본성을 보지 못하면 여전히 다만 범부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불법의 핵심은 아니다 이 소리죠 변종을 울릴 뿐이다 이 소리겠죠 잘못됐다는건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공부를 하다보면 더 간절해지니까 이 공부에 더 빨리 오겠죠 지극한 도는 깊고 그윽하여 말로는 깨달을 수 없는데 어찌 경전으로 미칠 수 있겠는가 이 돈은 말로 설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저는 지금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거에요 불가능한 것을 하고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제가 말을 하고 설법을 하지만 부처님께서 해도 한 바가 없다고 하셨듯이 평생을 법문으로 설하셨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야기를 하지만 얘기한게 없는거에요 제가 한 말 가운데 여러분들이 애지중지에서 다 귀담아 이렇게 다 감싸안고 부둥켜 안고 있을만한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싹 뺏어가야되요 그러니까 밑줄 긋지 말고 받아 적지 말고 필기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받아 적고 밑줄 친다는거는 그게 중요하다는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게 어딨어요 분별하는거거든요 분별하면서 공부하는거란 말이에요 뭐 하나를 밑줄 쫙 긋고는 이건 내 평생에 뭔가 정말 갑오처럼 중요한 내 명언처럼 새겨야지 그렇게 공부하면 안돼요 그런 딱 쥐고 있는 공부가 있으면 안돼요 아무리 기가 막힌 말이라도 그때 내가 깨닫고 내려놔야지 불교의 팔만대장경에 한 글자도 붙잡을게 없습니다 다 버려야되요 다 버리게 되고 달을 본과 동시에 손가락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저 달을 봤으면 끝났지 손가락이 왜 뭔 필요가 있어요 달을 본 사람에게 손가락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절로 달을 보면 손가락은 안보는거에요 달을 본 사람이 다시 달을 안 쳐다보고 손가락을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달 보는게 목적인데 팔만대장경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온갖 스님들이 말씀하신 무수히 많은 법문들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모르긴 해도 제가 20년 전에도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살았고 그때는 요즘처럼 유튜브 같은 이런게 없어서 공개는 안했지만 10년 전에도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살았고 지금 20년째 이러고 사는 거거든요 제가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돼서 할아버지가 된다면 노승이 된다면 그때도 맨날 하던 얘기 똑같이 하지 않겠어요 제가 가끔 10년 전 20년 전에 옛날에 했던 법의 교환들 모아놓은 폴더가 있어서 그거 한 번씩 들이다보면 되게 신기해요 한편으로는 얘는 참 그때도 이러고 살았구나 그때도 맨날 이 얘기하고 살았구나 그게 방편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이렇게도 설명하다 저렇게도 설명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을 때는 못 알아듣다가 새롭게 이렇게도 한 번 얘기해볼까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는 측면으로 다양한 얘기를 쬐끔쬐끔씩 바꿔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 못 깨달았는데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기하고 탁 들어맞는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들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여기에 딱 개합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슷한 얘기 같지만 새롭게 그냥 들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말로 말로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고 말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다못해 경전으로도 미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본성을 보는 것은 한 글자도 모르는 무식한이도 가능하다 이 본성을 보는 것은 한 글자도 모르는 무식한이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조금 한 발 나아가면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더 가능해요 사실은 내가 생각으로 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불교가 뭔지 1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그냥 본문 듣다가 어? 불교가 이런 거야? 그리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는 본인 머릿속에 도대체 뭘 불교를 여겼는지 모르겠는데 불교는 되게 미신적이고 되게 저급한 기독교 천주교 신자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참회합니다 이러면서 저는 불교는 너무 저급한 저 그냥 무당들 같은 이런 종교 정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평생 그래서 이게 교회 성당은 되게 고급 종교인데 서양에서 온 아주 고급 종교인데 불교는 너무 유치한 저급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불교를 믿는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불쌍하고 저들이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싶고 저 어리석은 사람들 싶고 구제도 안 될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듣다 보니까 깜짝 놀라하면서 뭐지? 불교가 왜 저런 거지? 그냥 기도는 하라라고 부처님이 다 들어준다라고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었네 그러면서 막 너무 놀랍다 놀랍죠? 너무 놀랍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던 얘기 들어보지 못하던 얘기죠 들어보지 못하던 얘기예요 우리가 기독교 천주교가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왜곡해서 해석한 게 많단 말이에요 안 그런 해석하는 목사님 신부님도 계시지만 신과 인간을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인간과 신을 둘로 나누고 인간과 자연을 둘로 나누어서 둘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믿고 따라야 되는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신앙하는 방식을 그동안은 취해왔었단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던 사람들은 뭘 보든 둘로 나눠요 선과 악을 둘로 나눠서 선을 택하는 게 옳다고 느껴요 둘로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 선을 택해야 되고 악은 버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취사 간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비슷한 공부 같지만 이렇게 둘로 나누는 공부는 취사 간택을 하는 공부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쟁 일으켜서 종교 전쟁 일으켜서 이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은 죽여야 돼요 이 종교 믿는 사람들이 승리해야 돼요 왜? 이 종교 믿는 사람들끼리 살아야 돼요 그게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극단적으로 둘로 나누는 거에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 성당에서는 그런 것들을 반성하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해석법 신관 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보는 관점 신관이 달라요 목사님들 신부님들끼리도 서로 다르거든요 올바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진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게 분별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 더 예수님의 가르침 보세요 신약 같은 거 보세요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그냥 다 죽이라고 그렇게 했나 그래서 진정한 심층 종교로 들어가면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정말 이 깊은 참된 진실의 자리를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본성을 보는 것은 그 한 글자도 모르는 무식하니도 가능하다 모르니까 불교가 뭔지를 전혀 모르니까 되게 열심히 들어요 깜짝 놀랬네 하면서 되게 열심히 듣는단 말이에요 마음공부를 그런데요 불교 20년 30년 기복적으로만 불교를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때면 때되면 점도 보고 이러면서 불교를 기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낮은 수준의 불교 기복 불교만을 20년 30년 접해오던 분들 그분들이 이 설법을 듣잖아요 욕해요 정말 욕해요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사탄막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되게 충격을 받아요 막 충격을 받는다니까요 제가 전에 절에 있을 때 이 법문을 계속 했더니 나중에 얘기하더라 나중에 처음 6개월 동안은 신도님들 사회사 난리도 아니었다고 이상한 스님 왔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다 아니라고 막 한다 그땐 또 제가 혈기에 좀 세게 얘기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여태까지 했던 막 기도 이랬던 것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불교 아니다 하고 막 진짜 불교를 만나야지 하면서 처음엔 좀 세게 얘기를 했더니 되게 충격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격이 한두 달 가면 없어지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한 6개월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게 불교하라고 믿었던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충격을 받은 6개월도 빠른 거죠 그 업습이 6개월 만에 해결됐으면 다행이죠 그게 탁 돌아서지 공부 정말 열심히 하게 되더라 하는 게 한 1년 넘어야지 그렇게 돌아와서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고정관념 있는 분들은 이 달마 혈맹론의 얘기가 머리 안 들어와요 제가 제 얘기라고 하면 제가 이상한 외도라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보다 달마 스님 말이 더 충격적이지 않아요? 더 충격적이죠?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은 외도의 짓이라 그러잖아요 육조당경도 보면 되게 파격적이죠 헬로부타TV 올린 영상 중에 20만 클릭을 넘게 독보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이 본 영상이 있더구만요 그게 제목이 지옥도 없고 지옥이라는 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많이 영상을 보면서 댓글에 욕을 엄청나게 달아보셨더라고요 이 땡중놈이 왜 지옥이 없다 그랬느냐 지옥이 있다 지옥 없다는 얘기 하지마라 지옥 분명히 있다 심지어 저만 욕하면 모르겠는데 육조스님을 욕하면서 육조스님 같은 한국불교 이래서 안된다 육조스님 같은 육조회능스님 같은 이런 이상한 중을 따라가지고 선불교 자체를 욕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게 뭐 문제라고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게 왜? 그런 고정관념을 깨지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욕해요 왜? 내가 여태까지 세워놨던 축적해놨던 자아상이 깨지는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게 욕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뭔가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조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무너져 내려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내가 그렇게 내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오치온이라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게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깨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끝끝내 쥐고 싶고 쥐고 있던 것들을 싹 뺏어간단 말이에요 선에서는 싹 뺏어가버려요 하나도 주는게 없어요 다 뺏어가야지 비로소 자유로워져요 비로소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 법문 들으면 그런 욕 안해요 불교가 뭔지 몰랐는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게 불교인가 보다 훅 받아들여요 그냥 놀랍더라구요 불교 1도 모르는 사람이 이 법문을 듣고 이해되세요? 한 30년 공부하는 사람도 이해 안 된다던데 그랬더니 이해되는데요? 훅 받아들이더라구요 되게 빨리 받아들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몰라도 상관없구나 그냥 어설프게 불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날 수가 있겠다 그 생각도 든다니까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본성을 보는 것은 경전 공부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택도 없어요 못해요 경전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건요 여러분 몇십 년 공부해야지만 잘할 수 있어요 그 이해되요 아이고 금강경, 화엄경 같은 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이해 못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이해 못해요 그런데 경전이 가리키는 낙처를 그냥 본인이 깨닫는 거 본성을 보는 거 그거는 무식하니도 가능해요 그렇게 옛날에 무식한 사람이 깨닫는 얘기는 많잖아요 부처님 당시도 누구예요? 그 닦다가 청소질하다가 바보 천하의 바보가 청소질하다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바보같은 무식한 사람들을 깨닫는 얘기는 너무 많아요 어떤 근세 어떤 큰스님께서 원문을 설하셨는데 즉심시불이다 이렇게 한문으로 유식하게 즉심시불이다 곧장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맨날 즉심시불이다 즉심시불이라 하니까 그 동네 공부도 하나도 안했던 할아버지가 맨날 와서 법문 듣다가 가는데 즉심시불이란 한문 한자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귀도 먹먹한데 스님이 맨날 즉심시불이라 하려니까 그 할아버지가 잘못 들은 거예요 야 내가 절에 가니까 이 스님이 즉신이 부처라랜다 아 즉신이 부처구나 맨날 신고 다니는 즉신 즉신이 부처구나 즉신이 부처구나 왜 짚신이 부처일까 왜 짚신이 부처일까 왜 짚신이 부처일까 저렇게 큰 스님께서 짚신이 부처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왜 짚신이 부처냐 왜 짚신이 부처냐 여기가 여기 그냥 화두에 사무쳤다가 문득 깨닫고 나니까 짚신이 부처드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두는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 화두 가르치는 스님들께서는 공부하지 마라 문자 보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차라리 문자 안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막 문자 보는 것보다 자기 성품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냥 본문만 듣는 게 좋아요 막 이것저것 공부하려고 불교 지직 쌓으면서 이것저것 공부만 하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가 불교를 알아가겠지 그건 나중에 공부 끝나 자기 성품 확인하고 나서 그때부터 재미삼아 보면 돼도 그 전에는 막 교리 공부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들으면 돼요 그냥 정리 안 해도 돼요 교리와 교리 간의 연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들리는 것만 들으면 돼요 모르는 건 모를 뿐 하고 모르는 거는 모를 뿐이니까 더 좋고 들리는 건 그냥 듣고 그래서 가장 쉽게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견성하면 곧 부처이다 그 성스러운 본바탕은 본래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다 모든 말씀이 다 성인의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지만 작용이니 본체니 하는 것도 본래는 다 공하다 말로는 미칠 수가 없으니 12부경이 어찌 미칠 수가 있겠는가 모든 부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경전 모든 어록 이게 다 성인의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죠 그런데 작용이다 뭐 본체다 이게 따로 있는게 아니에요 부처 중생이 따로 있는게 아니에요 성스럽고 천한게 따로 있는게 아니에요 하나의 바다 하나의 성품 하나의 물결 모든 물결이 하나의 바다에서 나왔듯이 부처도 여기서 나왔고 중생도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는 없어요 중생이 있으니까 중생에 상대해서 부처라고 방편을 썼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부처를 깨달을 건 없어요 그냥 분별을 해결하면 돼요 분별에 끌려가지 않으면 그게 부처지 부처는 그냥 우리의 본래 있던 성품이니까 그러니까 본래 성품이라고 하죠 그냥 부처는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얻을 필요가 없어요 성취하거나 얻거나 가지거나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분별이 깨지는 공부에요 이 공부는 자기 분별이 깨지면 돼요 분별을 확실히 보는 공부에요 그러면 분별이 공한 줄 알아서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본래 부처였는데 내가 쓸데없이 분별에 끌려다니니까 중생인 줄 알았구나 끌려다니지 않으니까 본래 있던 부처에요 원래부터 본래 있던 부처구나 그러니까 다 이렇게 텅 비었어요 그래서 부처니 자경이니 본질이니 이게 다 말마디지 그런 뭔가가 따로 있지 않아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